저녁 무렵 보강사로 향하는 관도를 세필의 말이 나란히 달렸다. 마상에는 장철린과 사문도 그리고 부근진이 타고 있었다. 석양이 이 길게 그림자를 들이오는 가운데 세필의 말은 별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달렸다. 장철린은 매심 생각했다. 해우선사가 내게 보여준다는 것은 바로 태진왕 전하께서 작성한 비밀 서류일 것이다. 그것을 노리는 부류는 많다. 하나 그것이 그들의 더러운 손에 넘어가면 황실의 질서와 기강은 크게 어지러워지고 말 것이다. 그는 약간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 한데 문득 전방을 주시하다가 그는 눈빛을 번뜩였다. 전면에 한 그루 고목 아래 한 명의 거지나 다름없는 차림에 죽일인이 주저앉아 도자기 속에 떡을 먹고 있었다. 그는 이따금 물을 마시며 떡을 우물거리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거린 같고 어찌 보면 강호인 같기도 했다. 다가닥 다가닥. 세필의 말은 고목 앞까지 다다랐다. 한데 그들 이 막고목을 스쳐 지나가려는 때였다. 거기 계집애 같은 사내아이에야. 잠깐 멈추고 말해서 내려보아라. 그 말은 분명히 중립인의 일에서 나온 것이었다. 부금진은 자신에게 한 말임을 깨닫고 눈살을 찌푸렸다. 이때 장철림과 사문도도 말을 멈추었다. 이때 중립인은 괴소를 흘렸다. 흐흐흐. 노려보는 모습이 상큼하도록 귀엽구나. 흘흘흘. 진짜 남잔지 바지를 한번 내려보고 싶은데. 부금진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모욕이었다. 사문도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차가운 음성으로 말했다. 친구 지금 시비를 거는 것이요. 중립인은 한술 더 떴다. 응. 왜 나이가 또 끼어들어. 너는 기생의 기둥서방쯤 되느냐. 사문도는 그다지 참는 성격이 아니었다. 흐흐. 날씨가 더우니까 가끔 미친놈도 다 있군. 그의 흰 장갑 낀 손이 움직이려 했다. 한대에 이때 중립인을 자세히 바라보던 부금진의 얼굴에 기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장천린을 향해 말했다. 용대인님 저 거제 영감을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천린은 의아했다. 부금진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헤헤. 욕심 많고 심술 많고 욕자라고 술 잘 먹고 계집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거북이 사촌 영감 단위제 어른하고 비슷하지 않습. 부금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갑자기 중립인이 벌떡 일어서더니 고래고래 고함을 쳤다. 듣자 듣자 하니까 못 참겠다. 꼬마놈. 강이 이 단어른을 그토록 우욕하느냐. 휙. 중립이 날아갔다. 그리고 드러난 얼굴은 바로 단위제가 아닌가. 하하하하하. 단독도님. 마상에서 부금진의 몸이 솟구쳤다. 단위제는 두 팔을 벌렸고 부금진은 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그대로 서로를 포옹했다. 단독도님. 이놈. 용서 못한다. 버릇없는 꼬마놈. 단위제의 음성은 비록 거칠었으나 그 어트에는 분명 기쁨이 충만되어 있었다. 온갖 기행과 대행을 일삼아온 단위제. 그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이때 장철린과 사문도도 마상에서 뛰어내렸다. 단독도. 장철린의 음성은 약간 겨강되었다. 용대인. 단위제의 음성도 떨렸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말없이 서로를 포옹했다. 사나이의 포옹. 그 사이로 뜨거운 우위가 흐르고 있었다. 130일에. 제외의 기쁨은 컸다. 일행은 제외의 기쁨을 나누며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 그들은 말을 버리고 보강사를 향해 걸어갔다. 장철린은 궁금한 듯 물었다. 대체 그동안 어디가 계셨소. 그리고 그 모습은 또 어떻게 된 것이오. 단위제는 실상 동창의 대형반 이라는 극구한 관인의 신분이다. 그러므로 항상 단정한 관복을 입고 다녔던 그의 과거 모습과 지금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단위제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약간 허탈하게 말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생애 고뇌에 대해 느끼던 중이었습니다. 그 말에 부금진이 빈죽거렸다. 술에 대한 고뇌이겠지요. 단위제는 잡아먹을 듯이 그를 노려보았다. 놈. 어른 이야기하는데 끼지 마라. 부금진은 문득 그의 표정이 과거와는 약간 틀리다는 것을 느끼고 잠잡고 입을 다물었다. 단위제의 미간에는 그늘이 어렸다. 아무튼 노부의 문제는 사적인 것이니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겠소이다. 이어 그는 정색을 하며 물었다. 사흘 전 선하에 있다. 폐진왕 전하의 승하 소식을 듣고 급기 이곳 북경으로 왔소이다. 이 꼴로 폐진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망설였지요. 더욱이 왕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도 하았고. 장천리는 침중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가 용대인께서 폐진궁을 나오시는 것을 보고 먼저 이곳으로 나와 기다린 것입니다. 음. 장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위제는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대체 전하께서 어찌 그토록 쉽게 돌아가셨단 말이오. 그의 음성에는 은은한 분노가 실려있었다. 장천리는 탄식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단위제는 설명을 들으며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 들어갔다. 장천리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왠지 한가닥 안도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는 단위제의 놀라운 사건의 분석력과 추리력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측근에 나타남으로써 장천린의 마음은 한결 미안이 되고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그는 단위제의 생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사문도와 부금진도 마찬가지 생각인 듯 조용히 걸음을 옮기기만 했다. 보광사는 어둠에 잠겼다. 어둠에 잠긴 보광사의 담을 뛰어넘는 사인의 인형이 있었다. 바로 장천린의 일행이었다. 장천린은 해우선사가 기거하는 불성각을 향해 단숨에 다가갔다. 한데 문득 선방문 앞에 이른 그는 가슴이 덜컹하는 느낌을 받았다. 코끝에 희미한 피비린내가 스쳐온 것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가득 메웠다. 더구나 해우선사의 청력으로 미루어 그들이 선방까지 접근하도록 아무런 기척이 없을 리가 없지 않은가. 선사. 장천린은 나직하게 불렀으나 대답이 들려오지 않자 예감이 적중했음을 느끼고 선방문을 열었다. 아. 그는 망연자실해졌다. 달빛이 선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그 달빛 아래 쓰러져 있는 것은 과연 짐작대로 해우선사의 시체였다. 장천린은 흡사 둥기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럴 수가.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그와 이야기를 했던 해우선사였다. 더 우기무공이 지고무상하던 그가 아니던가. 그럼 그가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장천린은 일시지간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한편 단위제는 벌써부터 그 특유의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의 두 눈은 침착했다. 고요한 시선은 예리하게 선방 안을 먼치에 한정까지 놓치지 않고 훑어보고 있었다. 그러다 그의 눈에 이체가 솟았다. 단위제는 서서히 족자 앞으로 걸어가더니 족자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그르르릉. 족자 옆에서 구멍이 나타났다. 음. 단위제는 구멍 속에 아무것도 없음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그는 뒷짐을 지더니 방 안을 서성거렸다. 그것은 곧잘 그가 한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보이는 습관이었다. 하나 그 순간에도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방바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근은 허리를 숙이더니 바닥에서 무엇인가를 주었다. 그것은 한 가닥의 푸른 실오라기였다. 단위제는 눈빛을 번뜩였다. 이어 그는 실오라기를 품속에 잘 간직하고는 돌아섰다. 해우선사는 엎어져 있었는데 바닥에 말라버린 핏줄이 번져 있었다. 단위제는 한쪽에 서 있던 사문도에게 눈짓했다. 문도 시체의 상처를 좀 살펴봐 주게. 사문도는 즉시 그의 말을 따랐다. 해우선사의 몸을 바로 누이자 곧 치명상은 가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문도는 무기의 전문가였다. 그는 어떤 무기든 모두 그 특성을 알고 있으며 실제 그 무기의 활용법에도 능통했다. 그는 해우선사의 앞가슴 상처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의 안색에 미미한 변화가 일어났다. 어떤가? 단위제의 물음에 그는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무서운 건법입니다. 단 1초의 가슴에 겉곤혈의 혈맥이 단절된 이 수법을 미루어 보아 천하에서도 손꼽을 꼬수입니다. 건법의 종류는? 이것은 북파류입니다. 더욱이 상처를 깊이 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흑도의 건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도의 건법에 가깝습니다. 단위제는 뜻밖이라는 듯 흠칫했다. 정도라고? 이때 단위제는 해우선사의 옷자락에 피가 묻은 것을 보고 내심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누군가 검에 묻은 피를 닦았다. 그는 즉시 승포에 묻은 피의 흔적을 조사했다. 그의 눈에 날카로운 기운이 실 사이 없이 흐르고 있었다. 넓이가 한치 두 푼 정도의 극히 얇은 연검 종류다. 그의 추리는 계속 이어졌다. 연검을 쓰는 정파류의 검의 달인 이라면 그 숫자는 한정되어 있다. 더욱이 해우선사를 단검해 죽일 정도의 실력자라면 그는 어느 정도 범인에 대해 그 윤곽이 좁혀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나 그래도 여전히 안개 속을 더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때 부근지는 만색이 기괴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의 두 눈은 해우선사의 상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설마 그 건법은 아닐 거야. 설마 바로 그때 형님 여기 사문도가 무엇을 발견한 듯 약간 흥분한 음성을 바라며 몸을 일으켰다. 그의 손가락이 해우선사의 몸 아래 부분을 가리키고 잊었다. 장천리는 그곳을 바라보다 그만 눈썹 끝을 파르르 떨었다 바다. 피로 쓴 한자의 글씨가 있었다. 옆 장천린의 가슴이 쿵 하고 울렸다. 그는 언뜻 태진왕이 해우선사에게 준 서찰 속에서 읽은 내용을 떠올렸다. 만약 제가 죽는다면 그것은 가장 가까운 측근의 사인 중에서 장천린의 입술이 일그러졌다. 역천호 그 그자가 그 말의 중인들은 모두 흠칫했다. 장천린의 두 눈은 이글리글 불타고 있었다. 무서운 분노를 느낀 듯 그는 주먹을 으스려져라 쥐고 있었다. 이때였다. 문득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음성이 전해져 왔다. 사문미만에 계십니까? 제자 공연입니다. 약간 늙은 노승의 음성이었다. 선방 안의 사이는 흠칫했다. 이때 단위제가 즉시 전음으로 말했다. 우선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용대인. 장천린도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순간 그들 사이는 연기처럼 열려진 창문으로 빠져 날아갔다. 그야말로 신출기물한 동작이었다. 그들이 그곳에서 2,3십장 벗어났을 때 불성각 쪽에서 경악과 공포에 찬 외침이 들려왔다. 4, 살인이다. 사무임님께서 돌아가셨다. XXX 태진궁 친황전은 사뭄한 경비에 쌓여 있다. 그곳은 누구를 막론하고 접근 금지가 내려져 있었다. 한데 자정 이 넘은 시각 멈춰라. 서라. 친황전을 경비하던 금일이의 고수들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4명의 인형에 호통을 쳤다. 나타난 사인 그들은 바로 장천린과 사문도 부금진과 단위제였다. 장천린의 안색은 평소 한 번도 볼 수 없을 만큼 무서운 분노의 빛이 역력히 어려 있었다. 금일이의 고수들은 그를 알아보았다. 용대인이 아니십니까? 장천린은 싸늘하게 말했다. 그렇다. 역천우를 만나러 왔다. 그 말투는 무척 뒤에 거슬리는 것이었다. 금일이의 고수는 눈썹을 찌푸렸다. 이곳은 금역이오. 아무리 용대인이라도 안 돼요. 장천린은 냉소했다. 흥. 안 되면 무력으로라도 뚫고 들어간다. 비켜라. 금일이의 고수들은 배뜸 사태가 이상함을 느끼며 즉각 무기를 뺐다. 더 들어오면 척산하겠소. 장천린은 냉랭하게 말했다. 문도 아웃 뚫어라. 사문도는 입가에 괴이한 웃음을 피하며 나섰다. 알겠습니다. 그는 즉시 앞으로 나서며 음산하게 말했다. 금일이의 고수나리들 우리 어른께서 비키라고 하셨다. 귀가 뚫렸으며 어서 비켜라. 건방진 놈. 금일이의 고수들은 모두 안색이 새팔해졌다. 한편 이때 단위제는 장천린을 바라보며 내심 고개를 저었다. 좋지 않다. 용대인이 지나치게 흥분하셨다. 하나 그는 지금 상황이 이미 기호지세인지라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못 비킨다면 내가 비키게 해주마. 사문도의 음성과 함께 우우우웅. 웅이한 파공음이 들렸다. 사문도 가 쌍장을 갈라친 것이었다. 금일이 고수들은 일제히 도검을 휘두르며 그의 진입을 저지하려 했다. 차차차차. 하나 사문도가 누군가. 생사집곤 사문도는 무림의 초특급 고수였다. 쌍장을 좌우로 번뜩이자 불가사의한 경력에 휘말려. 금일이 고수들의 변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쏠렸다. 흐흐흐. 얌전히 길을 터라. 헝. 어. 그. 으. 7,8명의 금일이 고수들이 그의 장력에 날아갔다. 장천린이 나직이 다짐했다. 죽이지는 말라 문도. 염려 마십시오 형님. 사문도는 터진 길을 따라 즉시 앞장 서 대전 안으로 들어갔다. 서라. 막아라. 대전 안에는 금일이 고수들이 몰려나와 그들을 가로막았다. 하나 사문도를 어찌 막겠는가. 헝. 꽈르릉. 그가 쌍장을 휙휙 날릴 때마다 금일이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사문도는 닥치는 대로 전진했다. 그는 흡사 전신과 같았다. 상대의 창을 낚아채 한 바퀴 원을 그리면 상대의 변기가 그대로 썩은 나뭇가지처럼 잘리며 날아가곤 했다. 실로 무시무시한 무공이었다. 그 누구도 그의 앞에서 2초 이상 펼쳐보지도 못했다. 그 뒤를 따르던 단위제는 경악을 금할 길이 없었다. 지난 1년 반 못 본 사이에 문도의 무공은 더욱 곡강해졌구나. 마침내 일행은 지하로 내려갔다. 친황전 지하밀구에 태진왕의 유체가 모셔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하통로에서는 더욱 금일의 고수들이 필사적으로 막았다. 하나 역시 사문도를 막지는 못했다.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저지선이 무너졌다. 마침내 일행은 막다른 고수까지 다다랐다. 그곳은 거대한 성문으로 막혀져 있었다. 장천리는 앞으로 나섰다. 물러서라 문도. 내가 성문을 깨겠다. 사문도는 물론 단위제와 부금지는 의혹을 느꼈다. 저 성문은 두께가 적어도 한자 이상이건을 어떻게. 하나 다음 순간 그들은 눈을 크게 떠야만 했다. 장천리는 쌍장을 쳐들어 가슴 앞에 모았다. 순간 놀랍게도 좌우수가 각각 홍청의 색을 끼우는 것이 아닌가. 오. 오. 웅. 주위의 공기가 갑자기 무형의 음파를 일으키며 회오리쳤다. 파. 꽝. 꽈르르. 릉. 아. 놀라운 일이었다. 장천린이 쌍장을 뻗어 성문을 친 순간 괭음이 일었고 그 순간 성문이 그대로 산산조각나 부서져버린 것이 아닌가. 그 광경의 일행은 모두 크게 놀라고 말았다. 장천리는 처음으로 테마경상의 쌍극마공이 일한 마공비해를 펼친 것이었다. 자욱한 흙먼지가 가라앉았다. 그리고 안쪽에 광경이 드러났다. 성문 안쪽은 하나의 넓은 석실이었다. 십여명의 인물이 경악의 표정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금유의의 1급 고수들이었다. 그리고 한쪽 단 위에 하나의 황금빛 관이 놓여있었다. 관 앞에는 위패가 있었다. 태진왕 전하지위. 위패 앞에는 한 명의 노인이 무릎 꿇고 있다. 막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바로 금유의의 대형관 역천우 대인이었다. 그는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고 눈 아래 까칠한 주름이 잡혀있었다. 그의 모습은 피곤과 슬픔에 젖어 초췌해 보였다. 역천우는 천천히 시선을 장천린에게 돌리더니 약간 분노어린 칼칼한 음성으로 말했다. 귀엽고 이를 저지르고 말았군. 용대인. 그의 눈은 장천린을 뚫어져라 주시하고 있었다. 132 오해가 불은. 역천우. 그의 두 눈은 차분했다. 마치 심연처럼 가라앉아 일점의 동요조차 엿볼 수 없었다. 하나 그러면서도 그의 전신에서는 숨막힐 듯한 위협적인 기도가 풍려나와 상대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의 눈을 즉시하는 순간 장천린은 내심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차각의 겁날처럼 곤두서고 있었다. 그는 정면으로 역천우의 눈을 즉시하며 냉엄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본인이 이곳에 온 이유를 알 것이오 역대인. 역천우는 흔들림 없는 담담한 음성으로 반문했다. 전화에 유체를 기었고 검사하겠다는 뜻이오. 장천린은 나직한 조소를 흘렸다. 시침이 빼지 마시오 역대인. 해우선사를 시해하고 전화가 남긴 서류를 훔치고도 모르는 척하다니. 가증스럽소. 역천우 대인. 그 말에 역천우는 흠칫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의 물처럼 담담한 두 눈에는 의아함의 빛이 어렸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해우선사를 죽이다니. 그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장천린의 안면은 분노로 냉랭하게 굳어졌다. 내 그대의 가면을 벗겨주리라. 차갑게 말을 자른 그는 냉엄한 눈으로 역천우를 노려보며 천천히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멈추시오. 스스스. 역천우의 호위무사들인 금유의 고수들이 신속하게 장천린의 앞을 막아섰다. 장천린의 안면에 사로름 같은 비웃음이 번졌다. 이어 문득 그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더니 차가운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문도. 예. 나와 역대인과의 싸움에 그 누구도 끼지 못하게 막아라. 그의 음성은 너무도 냉랭하여 사문도는 일숨가슴이 섬뜩해짐을 느꼈다. 형님 차라리 소재에게 맡겨. 문도. 그의 말은 다시 장천린의 얼음장 같은 일축으로 끊기고 말았다. 사문도는 장천린의 성격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알았습니다 형님. 이어 스. 그는 장천린의 앞을 막아선 금유의 고수들을 차단했다. 장천린은 다시 옆천우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섰다. 그의 두 눈은 냉랭하게 얼어붙은 가운데 푸시할 듯 옆천우를 삐뚤어 보고 있었다. 이대 차창. 사문도는 등 뒤에 일월상극을 꼽아들며 싸늘한 음성으로 외쳤다. 누구든지 접근하면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 금유의 고수들은 일순 멈칫했다. 하나. 치치치. 그들은 맹렬한 기세로 각기 수중에 검과 무기를 휘두르며 사문도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사문도의 짙은 눈썹이 꿈틀치켜 올라갔다. 경고했다. 순간 위. 인. 그의 일월상극이 선정같이 교차하며 맹렬한 위세를 떨쳐냈다. 그 한 번의 동작이 끝나는 순간. 으. 크. 금유의 고수들은 고통스런 신흥과 함께 일제히 뒤로 밀려났다. 그것을 지켜보던 역천우의 안색이 가볍게 굳어졌다. 장천리는 역천우와 이장을 격하고 마주섰다. 이어 그는 냉랭한 음성으로 잘라 말했다. 무기를 뽑으시오 역대인. 역천우는 무엇인가 해명하기 위해 급히 입을 열었다. 용대인 그대는 지금 무엇인가 오해를 하고 있소. 오해. 장천리는 싸늘하게 맞받으며 나직이 조소를 흘렸다. 호호. 전하께서 그대 같은 사람을 믿었다는 것이 서글플 지경이오. 순간 역천우의 두 눈이 칼날 같은 섬광을 번쩍 폭사했다.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군 용대인. 말보다는 힘이 먼저겠지. 장천리는 냉랭하게 대꾸하며 그대로 일장을 내뻗었다. 우웅. 가공할 내공이 실린 그의 일장은 그대로 역천우의 가슴을 노리고 뻗어나갔다. 하나 역천우는 태연했다. 그의 입꼬리가 가늘게 말려 올라가며 차가운 냉소가 새어나왔다. 그와 동시에 펑. 사위를 허물어뜨릴 듯한 갱렬한 폭음이 짙어져 올랐다. 으. 장천리는 그 막강한 여파에 충격을 받고 귀로 입어 물러났다. 하나 역천우는 그 막강한 여파에 충격을 받고 귀로 입어 물러났다. 장천리는 내심 경각심을 도도었다. 해우선사가 당할 만하다. 해우선사보다 월등한 실력이다. 생각을 마친 순간 그는 냉랭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과연 보통이 아니군. 이어 그는 내공을 극성으로 끌어올렸다. 역천우는 여전히 차분한 눈빛으로 장천린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꾸했다. 용대인 그대는 상인 이즈 무리민이 아니오. 그대는 결코 노구의 적수가 아니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 법. 장천리는 차갑게 말을 끊으며 문득 양손을 들어 서로 교차시켰다. 이어 치츠. 교차한 양손을 원을 그리듯 가벼운 동작으로 벼락같이 뻗어냈다. 쌍극마공 바로 그것이 아닌가. 그 순간적인 공세에 역천우는 흠칫하며 황급히 손을 뻗어 맞받아 쳤다. 헝. 가죽뚝 찢어지는 듯한 맹렬한 폭음과 함께 그는 신형을 휘청이며 뒤로 사고 불러섰다. 장천린 역시 충격을 받은 그 띠로 오고 물러나 있었다. 역천우 그의 두 눈에 경의의 빛이 떠올랐다. 그 무공은 마교의 쌍극마공인가. 장천린은 차갑게 대꾸했다. 과연 남해신궁의 공주답군. 이어 그는 쌍극마공을 단전의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러자 실로 그의 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의 왼손은 점차 붉은 빛을 띄고 반대로 오른손은 선명한 푸른 빛을 띄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역천우의 안면이 침중하게 변했다. 이어 그는 뒤로 삼부 물러서며 말했다. 용대인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노구를 원망 마시게. 말을 마침과 함께 그는 소매를 힘껏 떨쳤다. 이. 잉.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장포가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중인들은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금요일 고수들도 이미 한쪽으로 물러나 있었으며 사문도 역시 긴장된 얼굴로 장례를 주시하고 있었다. 사문도 그는 눈살을 잔뜩 찌푸린 채 초조한 듯 양손을 맞잡고 있었다. 이때 지켜보던 부금진이 중요한 얼굴에 초조의 빛을 띄우며 사문도 에게 말했다. 역천우 대인이 쓰는 무공은 전설의 불도 유해 백도 삼대기 공중 하나인 유문의 옥노징기입니다. 그는 두려운 듯 경직된 표정으로 덧붙였다. 저기에 스치면 어떤 물체라도 이슬방울처럼 가루로 화하고 맙니다. 사문도는 내심 흠칫했다. 불도 유 삼대기 공. 그는 경의의 표정으로 역천우를 주시했다. 문득 그의 내리 속으로 사부가 들려준 말이 생생히 떠올랐다. 문노야. 내 무공은 마도 제일이라고 할 수 있다. 마도에서 내 적수는 연모 외에는 없다. 그리고 백도에서 내 적수라면 불도 유 삼대기 공을 익힌 자다. 불문은 반야되 능력 이오도문은 자아청강 그리고 유문은 옥노징기를 말하느니라. 이것을 익힌 자를 만나면 조심해야 한다. 부금진은 초조함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쌍극마공 역시 마도의 으뜸이라지만 옥노징기 역시 그에 못지않습니다. 싸움은 결국 내공 수위로 결정 날 것입니다. 하나 사문도는 침중하게 안면을 굳히고 있을 뿐 아무런 대꾸도 없다. 이때 장천리는 전신의 위기가이 팽팽하게 감겨드는 것을 느꼈다. 하나 결코 두려워할 성격의 그는 아니었다. 오히려 극한의 긴장 속에서 그는 차분한 이성을 되찾고 있었다. 아, 보라. 그의 전신 108경락으로 넘쳐나오는 무서운 마공의 힘을 천 200년 전 목혈청을 마귀해서 조차 이단시하게 만든 축 음의 마공. 장천린 그는 그것을 믿었다. 부근진은 초조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며 사문도를 바라보았다. 말려야 합니다. 이 싸움은 승부가 떠난 것입니다. 누가 이기든 두 분은 모두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 사문도는 안색을 침중하게 굳힌 채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말릴 수 없네. 부근진은 안타까운 듯 눈살을 치푸렸다. 사형님. 내가 말린다는 것은 형님을 욕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네. 사문도는 그렇게 말하고는 굳게 입을 닫았다. 그러자 부근진의 시선은 급히 단위제에게로 향했다. 단위제 그는 두 눈을 지그시 내리감고 있었다. 부근진은 간청하듯 단위제를 불렀다. 반도독님. 단위제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말이 없다. 단. 다시 부근진이 그를 부르려 했을 때 그는 조용히 두 눈을 떴다. 이어 무심하게 가라앉은 눈으로 사문도를 응시했다. 문도 옆대인은 무고하다. 이 싸움은 말려야 한다. 해우선사는 옆대인이 죽이지 않았다. 사문도의 안색이 일변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그쳐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문득 단위제는 주머니 속에서 푸른빛 실오라기 하나를 꺼내 보였다. 이것은 해우선사의 방에 있었던 것이다. 옷의 실올이다. 이 색은 푸른빛이지. 절간에서 이런 빛의 옷을 입는 승려는 없다. 그렇다면 이 실올은 해우선사를 죽인 자의 옷이 분명하다. 그의 음성은 차분한 가운데 설득력을 띄고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문도를 향해 다시 설명했다. 옆대인은 며칠째 계속 상복을 입고 있었다. 청해를 입을 리가 없다. 사문도와 부금지는 침중한 안색으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단위제는 다시 말을 이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옆대인이 태진공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해우선사가 죽은 것은 어제 저녁 무렵이었다. 그때 나는 태진공에 있었고 때마침 화원에서 백수저와 대화를 나누는 옆대인을 볼 수가 있었다. 문득 단위제는 정색하며 사문도에게 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우선사의 상처다. 그 상처는 극소를 다친 것이다. 그 자리에서 즉삭해하는 치명적인 상처였지. 그런 상처 속에서 역자의 글자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문도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안면은 점차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단위제의 음성은 다시 이어졌다. 더욱이 역자의 글씨는 너무 깨끗했다. 그 정도로 깨끗하게 남길기력이라면 역천우라 이름을 모두 남겼을 것이다. 부가에서 다시 설명하나면 남의 신공에는 연검을 쓰는 무공이 없다는 것이다. 사문도의 안색이 납덩이처럼 굳어졌다. 바로 이때였다. 후루루루루룽. 지축을 뒤흔드는 거대한 뱅음이 중인들의 고막을 쑤시며 짙어져 올랐다. 사문도는 흠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아아. 실로 점입가경이었다. 장철린과 역천우 그들의 대치는 마침내 최고조로 치달아 정점을 향해 폭발하고 있었다. 휘루루루루. 장철린의 양손이 치켜 올라간 가운데 그의 양장심에서는 붉고 푸른 양떼기류가 냉멸한 소용돌이를 이루며 밀려나오고 있었다. 그 광경은 가히 장관이라 안혈 수 없었다. 금방이라도 천지는 붉고 푸른 양떼기류로 뒤덮여 버릴 듯 그 위세는 강이 동천지경이었다. 역천우 역시 내공을 극도로 끌어올린 듯 엄청난 신의를 드러내고 있었다. 위이이이인. 찢어질 듯 펄럭이는 그의 장포 주위로는 엄청난 기류의 소용돌이가 치솟고 있었다. 폭략을 품은 양대 산맥이 마침내 그 폭발을 앞둔 광경이랄까. 실로 그것은 어마어마한 광경이었다. 이때 부근진이 다급한 음성으로 사문도를 향해 외쳤다. 사형님. 건원 방위를 차단하십시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소리 기악과 함께 사문도의 양손이 선전처럼 뻗었다. 타. 그 순간 그의 양손에 감겨있던 흰 천이 산산조각나며 흩어졌다. 그리고 드러나는 천옥신수 실패줄이 환히 드러나 보이는 그의 양손은 너무도 투명하여 섬뜩한 아름다움을 연출했다. 그 천옥신수가 환영같이 허공을 가른 순간 번쩍. 팍팍팍팍팍팍. 번개불같은 푸른 섬광이 폭출되며 장내는 눈을 멀뜻한 광채로 뒤덮였다. 그리고 그 푸른 섬광은 장철림과 역천우의 사이 정확히 건원방위를 가격했다. 콱콱콱콱. 괭음이 들렸다. 3인의 내공이 격돌하는 순간 엄청난 배폭가름이 장내를 비흔들었다. 천지를 뒤바꾸는 거대한 진동음이. 화려한 침전실내는 현란한 방향과 눈부신 보석들로 휘황하게 치장되어 있다. 팍. 문득 휘고 마른 손에 의해 하나의 나무가지가 부러졌다. 이 나무가지처럼. 지금쯤 역천우는 죽었을 것이요. 낮고 음울하여 축축한 안개처럼 감겨드는 이 음성이 음성의 주인은 바로 담자개였다. 그가 걸터앉아 있는 침상 맞은편 속이비가 누워있었다. 그녀는 속이 은은히 비쳐 보이는 얇은 망사의 만을 걸친 채 비스 등이 기대앉아 있었다. 어깨까지 흘러내린 폭포수 같은 머리카락 매끄럽고 유연하여 무르르르르 관능적인 몸매 터질 듯한 풍만한 앞가슴의 개고. 그녀의 전신에서는 폭발적인 관능미가 숨막힐 듯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촉촉히 젖은 교태로운 눈빛으로 담자개를 그윽히 응시했다. 장담하시나요? 담자개는 물론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역천우의 무공은 극강하오. 하나 사문도와 용백군 2인의 합공에는 적수가 되지 못하오. 문득끈는 만족스러운 대소를 터뜨리며 말했다. 하하하. 황궁의 가장 큰 눈의 가시는 저절로 제거된 셈이오. 속이비는 희고 가지런한 옥수로 슬쩍 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 지극히 단순한 하나의 동작조차 요기와 밑에가 넘쳐 흘렀다. 그녀는 한 손으로 턱을 고이며 나직한 교소를 바랬다. 호호. 언제 생각해도 당신은 너무나 교활하군요 담낭. 교활. 문득 담자개는 의문하고 나직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어그는 매끄럽고 탄력 넘치는 속이비의 동체를 쓸어보며 말했다. 휘경 그것은 내게 있어 큰 모욕이오. 나는 교활한 것을 싫어하오. 현명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속이비의 입가에 유혹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더욱이 나는 좋아하는 여인의 앞에서는 절대 교활하지 않소. 이때였다. 문득문 밖으로부터 한 소리 음성이 들려왔다. 소종사께 아뢰니다. 무엇이냐. 담자개는 눈길을 문쪽으로 돌리며 물었다. 문밖 천정 위에 한 인형이 거미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백충려의 금일에 의해 조금 전 잡혀갔습니다. 그 말에 담자개는 흠칫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는 벌떡 몸을 일으키며 다그쳐 물었다. 역천 후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리가. 담자개의 초승달 눈속에 숨어있는 눈동자가 이상하게 굳어졌다. 133. 석실 장방영의 지하 석실은 사면이 밀폐되어 음습하고 침침했다. 겨우 천정에 박힌 하나의 흐릿한 야명주만이 긴 음영을 들이온 채 희미하게 석실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석실에 한쪽 한 명의 마의 노인이 기둥에 묶여있었다. 이미 그는 심한 문책을 당한 듯 해슥하게 핏기가 가신 얼굴은 온통 푸르스름하게 멍이 들어있었다. 뿐인가. 까칠하게 마른 입가에는 흘러내린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어예 백충량 놀랍게도 바로 그가 아닌가. 그의 앞에는 장철림과 역천우 그리고 단위재가 백충량을 내려다보며 우뚝 서있었다. 단위재는 깨끗한 관복차림이었다. 문득 역천우가 서리빨같이 냉엄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백충량 이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꺼낼 때가 되지 않았느냐. 백충량은 고통의 표정으로 지그시 입술을 물었다. 이어 그는 지치고 해슥한 얼굴에 문득 한 줄기 겨련한 빛을 띄우며 입을 열렀다. 옆대인 노부가 모든 것을 말씀드린다면 내 딸아이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겠소. 그의 흐릿한 동공 속에는 쓰라린 고통의 빛이 얼룩지고 있었다. 하나 역천우는 차갑게 냉소하며 힐책했다. 백충량. 너는 딸의 생명에 아까움은 알고 있으면서 대명 존망의 위험은 느끼지 못하느냐. 백충량은 문득 허허로운 눈빛으로 옆천우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어미없이 자란 불쌍한 자식입니다. 대인 눈 멀고 말까지 못하는 벙어리인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는 지금 오직 자식을 염려하는 한 어버이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의 눈빛 속에 간절함이 피보다 짙게 얽혀들었다. 노고 어떤 일이라도 밝게 받을 수 있소이다. 하나 그 아이만큼은 그의 음성은 심금을 울릴 만큼 애절하게 느껴졌다. 이때 그 그금 문 등 문이 열리며 일단의 인물들이 안으로 들어섰다. 부금진과 사문도 그리고 금일이의 고수들이었다. 장천리는 그들이 들어서자 고개를 돌려 부금진을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전하의 유체를 살펴보았는가 소진 예? 어떻던가? 부금진은 미려한 얼굴을 침중하게 굳히며 대답했다. 극히 무서운 만성무용 지독에 당하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일종의 흥분제까지 복용하여 피가 역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득 듣고 있던 백충량의 두 눈에 은은한 경위의 빛이 떠올랐다. 하나 곧 그는 맥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이때 역천호의 냉엄한 눈길이 다시 백충량에게로 향했다. 그는 냉엄한 어조로 말했다. 백충량 딸의 생명은 내가 책임지겠다. 가 감사하오이다. 백충량은 감격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황급히 고개를 조아렸다. 역천호의 눈빛은 그런 그의 얼굴에 투시될 듯 차갑게 꽂히고 잊었다.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 배우는 누구냐? 백충량은 그의 물음에 문득 가느다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몇 번 망설이면 뜻입을 달싹거리더니 힘겨운 듯 메마른 입술을 열었다. 태진왕 전하의 생모이신 서태비마 마이십니다. 순간 그 그럴 수가 중인들은 모두 엄청난 충격으로 벌어진 입을 가물지 못했다. 특히 장천린의 충격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 그는 정신이 아찔해지는 느낌이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청천벽력 그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던가 이때 역천호가 안색을 무섭게 굳힌 채 노가를 터뜨렸다. 백충량 강이 누구를 모함하는 것이냐? 그의 두 눈은 무섭게 부릅떠져 있었다. 하나 백충량은 한숨과 함께 말했다. 진실입니다. 노부가 이 상황에서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다. 노부에게 만성동량과 흥분제를 제조하도록 명령하신 분은 바로 서태비마마이십니다. 장천린은 세차게 고개를 내져었다. 믿을 수 없소. 그는 이 엄청난 사실을 끝내 부인 하고 싶었다. 하나 이때 역천호가 즉으시 입술을 깨물며 입을 열었다. 전하께서 돌아가신 그날 아침 서태비마마께서 전하를 뵈러 오신 적이 있었소. 단일제 역시 무거운 음성으로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백소저가 만든 음식에 독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서태비마마뿐이오. 이어 문득 그는 역천호를 응시하며 덧붙였다. 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대인도 가짜가 있다는 사실이오. 그의 이 말은 다시 한번 중인들에게 충격을 던져주었다. 스스스스. 바람이 분다. 황량한 벌판 의무란 안개처럼 바람이 떠돌고 있었다. 한데 벌판 한쪽 언제부터 새겨져 있었던가. 사당 날가다 쓰러져가는 하나의 사당이 바람을 받으며 황량하게 서있다. 왠지 의심련스러운 분위기다. 문득 스스. 바람을 타고 온 환영인가. 한 명의 인형이 벌판에 나타났다. 의무란 기도를 안개처럼 휘감고 있는 인형. 그는 바로 담자개였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예의 그 괴이한 탈이 씌어져 잊었다. 사당 앞에 우뚝 선 담자개. 그는 천천히 주위를 훑어보았다. 이어 극히 의무란 음성으로 혼잣말인 듯 입을 열었다. 누가 13사의 특수 표기를 나에게 보냈는가. 그의 음성에 대답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주인은 그저 간간히 스쳐가는 바람소리 뿐 고요하고 적막했다. 담자개는 다시 그 억양 그대로 입을 열었다. 13사의 일원인가. 이때였다. 티. 이. 문득 사당의 문이 기분 나쁜 소성과 함께 열려졌다. 그리고 뒤따라 한 줄기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보냈소 소종사. 일신에는 티 한 점 없는 깨끗한 베개 머리에는 하얀 중립을 썼다. 모든 것이 백색이 색으로 뒤덮인 인물 사당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나오는 그는 실바람같이 부드러운 인상과 온유한 눈빛을 지닌 인물이었다. 특이하고도 인상적인 것은 그의 왼손에 들려있는 한 송이 히디힘 백장미였다. 그것은 신비백의인의 분호무도 잘 어울려 보였으며 금방이라도 순백하고 그윽한 화양을 진동시킬 것 같았다. 백장미의 주인을 보는 순간 담자개의 무기력한 눈빛이 순간적으로 약간 흔들렸다. 서문형. 그의 일에서 낮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백이인인 봄바람같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오랜만이오 소종사. 신비백의인. 그는 누군가. 아. 동로장미 서문표 바로 13사의 한 명인 그가 아닌가. 잠시 이인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하나 서문표가 먼저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를 지으며 침묵을 깼다. 소종사가 북경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흘을 달려왔소. 봄바람이 귓전을 간지럽히는 듯한 극히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담자개는 힐끗 서문표를 응시하며 무기력한 음성으로 물었다. 삼랑의 구멍의 표기는 가장 급한 표기이거늘. 무슨 일이 있기에 그 표기를 그렸소이까. 성주님의 명이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강국에 있는 13사를 소집하여 북해로 가라는 명령이오. 담자개는 그 말에 흠칫하며 대물었다. 무슨 이유요. 서문표는 대답 없이 소매 속에서 한 통의 서찰을 꺼내 담자개에게 건네주었다. 담자개는 말없이 서찰을 받아들여 그것을 펼쳐보았다. 순간 흰 종이에 쓰여진 섬뜩한 핏빛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살인 지령. 집행대상자 신산 제갈사와 오성단 집행자 13사. 내용은 알아보기 쉽게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었다. 서문표 그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보름 전 신산 제갈사는 오성단을 끌고 북해 사퇴청으로 떠났소. 담자개는 묵묵히 서찰을 집었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섬주님은 제갈사가 북해의 숙여염을 치는 것을 방해하지는 말라고 하셨소. 단 제갈사가 돌아오는 길목에서 그와 그의 세력을 몰상하라 는 것이오. 담자개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이어 그는 무기력한 음성으로 물었다. 떠날 시기는 지금 담자개의 눈빛이 문득 그 이야기 변했다. 지금 북경에서 내가 벌인 일에 약간의 차질이 생겼소. 하루의 여유를 가지고 싶소. 하나 서문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성주님께서는 황실문제에서 그만 손을 떼라고 하셨소. 폐진왕 이 제거된 이상 목표는 달성된 것이오. 단 폐진왕 제거에 이용된 증거는 모두 소멸시키라는 분부였소. 담자개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하나 그는 곧 결정을 내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서문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폭권했다. 소종사 오늘 저녁까지 이곳에서 기다리겠소. 서문형 담자개는 문득 무기력한 음성으로 서문표를 불렀다. 그리고 무심하게 물었다. 모용형님은 지금 어디 계시오. 서문표는 그 말에 일순 멈칫했다. 나도 못 뺀지 상당 기간이 지났소. 성주께서도 찾고 계시오. 담자개는 문득 음울한 눈빛으로 하늘을 응시했다. 해가 지려면 아직 내 시진은 더 있어야 할 듯 싶었다. 그는 몸을 돌렸다. 내 시진 후 이곳으로 오겠소. 말을 마침과 함께 스스 그는 신형을 날려 한 줄기 바람처럼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서문표 그는 여전히 입가에 봄바람같이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한데 이때 문득 사당 안쪽에서 한 줄기 괴성이 들려왔다. 예전의 소종사가 아니다. 감정에 무척 흔들리고 있다. 그것은 마치 쇠를 긁는 듯한 듣기 거북한 음성이었다. 그 목소 위에 이어 사당 안에서 한 명의 거대한 괴노인이 걸어나왔다. 그의 키는 무려 구척 엄청난 거구요 장신이었다. 칙칙하고 거무스름한 흑갈색 피부에 움푹 들어간 눈컷은 높고 날카로웠으며 입술은 서니 분명하지 않아 약간 뒤집어진 듯했다. 그는 검고 무성한 구렛나룻을 턱 밑까지 기르고 있었다. 한대실로 괴이 모습이 아닌가. 괴노인은 지금 어깨에 하나의 거대한 관을 메고 있었다. 서 문표는 관을 둘러 맹 괴노인을 돌아보며 담담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렇게 보셨습니까 관어른? 물론이지. 나는 한 번도 내 눈이 틀려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 괴노인은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며 덧붙였다. 10여 년 전 나 심화 관중이 본 소종사가 결코 아니야. 심화 관중 역시 13사의 1인이 아닌가. 항상 관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괴노인이다. 아아. 풍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무서운 음모의 풍은이 불어 닥치려는가. 중원무림의 장막을 해치고. 134. 만경궁. 구종심처의 깊은 곳에 호저타고 화려하게 세워진 서 태비에 거쳐 목종 이죽은 이후 서태비는 만경궁에서 조용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가끔 한 번씩 태진궁에 들릴 정도일 뿐 바깥 출입은 거의 상가하고 있었다. 옷이 무렵 항시 고요하기만 한 만경궁의 때아닌 바람이 몰아닥쳤다. 돌연히 들이닥친 금위의 고수들 그들은 만경궁 안에 하인 한여들을 모두 잡아 포박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닫혀있는 서태비의 거처로 서슴없이 뛰어들었다. 무험하구나. 이곳이 어디라고 강의 함부로 난입한 것이냐. 욕순이 넘은 서태비. 그러나 그녀는 아직 고결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곱게 주름진 오간은 고귀함을 느끼게 했으며 언제 봐도 일점의 흐트러짐도 없는 우아한 모습이다. 하나 지금 그녀는 오간 가득 노기를 띄우고 있었다. 그녀는 파르르 눈꼬리를 떨며 돌연히 들이닥친 금위의 무사들을 노려보았다. 금위의 무사들을 앞세우고 나타난 금위의 대형관 역천호 그 느 싸늘한 표정으로 서태비를 마주보며 잘라 말했다. 서태비마마 마마를 태진왕 전하의 시에뽐으로 체포합니다. 서태비의 안색이 급변했다. 그 무슨 망측한 말이냐. 그녀는 앞면 가득 노기를 띈 채 파르르 섬세한 교구를 격려했다. 하나 역천호는 칼로 자르듯 냉어만 어조로 말했다. 시침이 떼지 마시오. 백충량이 이미 자백했소이다. 서태비의 안색이 순간 참백하게 변했다. 체포하라. 역천호는 뒤를 향해 싸늘한 음성으로 외쳤다. 그러자 스스. 금위의 무사들은 신속히 서태비의 주의로 접근했다. 순간 서태비의 서늘한 두 눈에 동나란 살기가 피어올랐다. 그와 동시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접근하던 금위의 고수 3인이 돌연 비명과 함께 가슴에서 피보라를 뿜으며 쓰러졌다. 아. 어느새 서태비의 수중에는 하나의 조그만 옥적이 들려있지 않은가. 역천호의 안면이 분노로 싸늘하게 굳어졌다. 드디어 마각을 드러냈구나. 무험하게도 태비마마로 변장하여 태진왕 전하를 시야하다니. 그는 금위의 고수들을 향해 서리빨 같은 음성으로 명했다. 잡아라. 하나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위이인. 츠츠츠츠. 금위의 고수들 우인이 신랄한 동작으로 서태비를 코위 공격하기 시작했다. 흥. 서태비는 싸늘하게 코우 춤치며 그들과 맞서 싸웠다. 쇠. 쇠. 에. 그녀의 수중에 들린 옥적에서 일어나는 백옥빛 관체는 실로 뼈를 애일 듯했다. 그 지독한 한기에 금위의 고수들은 멈칫하지 않을 수 없었다. 츠팟팟팟. 황. 싸움은 치열한 공방전으로 치달았다. 하나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점차 서태비 쪽이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역천우는 미미하게 눈살을 찌푸리며 내심 중얼거렸다. 놀라운 무공이다. 그는 의혹을 금치 못했다. 대체 정체가 무엇일까. 이때 서태비는 쉬지 않고 수중의 옥적을 휘두르며 싸늘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역천우 황제패하께서 이 일을 하시면 그대는 능지처참 방하고 말 것이다. 하나 역천우는 차갑게 냉소 지었다. 그 전에 내 목이 먼저 날아갈 것이다. 호호호호. 문득 그녀는 요기롭도록 날카로운 교소를 터뜨렸다. 다음 순간 그녀는 빠른 동작으로 손에 검은 장갑을 끼더니 무엇인가를 팩 꾸려냈다. 그러자 돌연살이 썩는 끔찍한 악취와 함께 처절한 비명이 주위를 찢어바렸다. 크아. 아. 으. 아. 실로 참혹하고도 동랄한 수법이었다. 금위의 고수 두 명이 서태비가 꾸려낸 검은 액체에 의해 흔적조차 없이 한 줌의 동물로 녹아버린 것이 아닌가. 역천우는 그 광경에 흠칫 놀랐다. 독이다. 조심해라. 그는 황급히 소리치면서 그대로 몸을 솟구쳐 서태비를 공격했다. 히히. 팝팝팝팝. 웅. 그의 일정이 웅호한 위력을 내포한 채 서태비를 향해 뻗었다. 하나 서태비는 차갑고 오만한 비웃음을 신랄같이 피워물었다. 다음 순간 쓰. 으. 무엇인가 장갑 낀 그녀의 손 안에서 그림자처럼 번뜩였다. 순간 역천우는 보았다. 츠. 하나의 가느다란 철사가 정교한 뱀처럼 자신의 목을 휘감으며 공격해드는 것을 문득 그의 입가에 한 줄기 조소가 걸렸다. 이었. 으. 그는 유령같이 손을 뻗어 그대로 휘감겨 오는 철사를 낚아챘다. 그것을 본 서태비의 얼굴에 희색이 떠올랐다. 죽으려고. 하나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팡. 철사줄이 그대로 실처럼 끊어짐과 동시에. 악. 서태비는 뾰족한 비명을 토하며 귀로 퉁기듯 밀려났다. 주르르. 그녀의 입가로 진득한 핏물이 흘러내렸다. 역천우는 그 순간 재빨리 서태비의 손목을 낚아챘다. 이었지. 그는 손을 뻗어 서태비의 정교한 인피명구를 그대로 찢어버렸다. 그러자 드러나는 또 하나의 얼굴 악. 끝밖에도 그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미녀의 얼굴이 아닌가. 선 이 뚜렷하고 입술이 장미를 문득 붉고 요염한 미녀 역천우의 앞면에 싸늘한 살얼음이 덮였다. 그는 청백하게 질린 미녀의 얼굴을 무섭게 노려보며 물었다. 너는 누구냐. 핏물이 흘러내리는 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혀있었다. 역천우의 두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서태비 마마는 어찌했느냐. 여인은 동란한 눈빛으로 역천우를 쏘아볼 뿐 여전히 말이 없다. 철썩. 역천우는 그대로 여인의 얼굴에 따귀를 올려붙였다. 응. 여인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미약한 신음성을 바랬다. 역천우는 냉엄한 음성으로 다그쳤다. 말하라. 그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그녀의 맹문에 내공을 주입시켰다. 그러자 미녀는 고통스러운 듯 안면을 격렬했다. 하나 그것도 잠시 주르르. 갑자기 그녀의 입가로 검은 피가 흘러내렸다. 응. 역천우는 흠칫했다. 여인의 얼굴은 이미 사색으로 질려있었다. 문득 그녀의 입술이 비틀리듯 열리며 차갑고 오만한 조소가 새어나왔다. 후후. 나는 어차피 목적을 완수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 역천우 너는. 내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역천우의 짙은 눈썹이 꿈틀 치켜 올라갔다. 그는 의혹의 표정을 지었다. 이때 톡. 여인은 마침내 힘없이 고개를 옆으로 떨구고 말았다. 2. 이런. 역천우는 당황함을 금치 못했다. 그는 급히 미녀의 턱을 손으로 벌렸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입속에서 고약한 냄새가 확 풍겨져 나왔다. 역천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낭패한 표정을 지었다. 독을 물었군. 이때 문득 내전으로도 명예인물이 나타났다. 장철린과 단이제 그들이었다. 단이제는 여인의 시체를 보더니 흠칫하는 기색을 지었다. 역천우 그는 장철린에게 침중한 표정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문득 단이제의 시선이 목을 꺾고 있는 여인의 얼굴로 향했다. 순간 그의 시선이 파랑을 일으키듯 한 차례 흔들림을 보였다. 체령. 그의 입술이 보일 듯 말듯 미미하게 달싹거렸다. 이어 그는 응우란 눈빛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이화. 내가 이 일에도 연관되어 있느냐. 그는 무거운 음성으로 내심 중얼거렸다. 이때 역천우가 문득 단이제의 기색을 눈치채고 킬급 그를 응시했다. 아는 여자입니까 대형반. 그 물음에 단이제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역천우와 장철린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단이제는 나직이 탄식하며 입을 열었다. 혈관은 영호해상의 제2대 제자인 체령이오. 혈관은. 역천우의 안색이 일변했다. 순간 찌. 그는 망설임 없이 여인, 즉 체령의 가슴엇을 찢어냈다. 그러자 체령의 풍만하고 탐스러운 젖가슴이 현란하게 노출되었다. 이미 생명은 잃었으나 그 순백의 아름다움은 넋을 빼앗기에 충분했다. 한두에 보라. 실로 섬뜩한 모습이 아닌가. 희고 뽀얀 젖가슴의 개곡 사이 그곳에는 피로 인물색인 듯 선명한 혈관음의 문신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지 않은가. 처절하도록 요기롭고 섬뜩한 혈관음의 문신이. 그것을 본 순간 장철린은 충격을 받은 듯 흠칫하는 표정을 지었다. 2. 이것은. 그는 겉미를 모으며 번뜩 내리 속을 스치는 기억을 잡았다. 2년 전 항주 근처의 한 야산에서 만났던 소녀 그녀의 젖가슴 사이에도 그와 같은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뿐인가. 해당 그녀에게도 똑같은 혈관음의 문신이 있지 않았던가. 장철린은 자신이 느꼈던 의혹이 이제 명백해지는 것을 느끼며 내심 중얼거렸다. 해당. 그때도 느꼈지만 혈관음과 분명 무슨 관계가 있다. 2년 전 그는 해당이 있던 동능연에 가본 적이 있었다. 하나 이 미해당은 그곳에 없었다. 텅 빈 집에는 정적과 함께 먼지만 혁혀로 쌓여 있을 뿐이었다. 역천우 그는 망경공에서 돌아온 직후 수화로부터 극보를 전해받았다. 그것은 한 통의 서찰이었다. 서찰을 다 읽은 역천우의 안색은 기이하게 변해 있었다. 그의 처소에서 함께 차를 마시던 장철린은 역천우의 표정을 살피며 의아한 듯 물었다. 역대인 무슨 일리요? 아. 아무것도 아니여다. 역천우는 급히 고개를 흔들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이어 그는 안색을 부드럽게 바꾸며 입을 열었다. 용대인 로그의 말 한마디만 들어주시겠소. 장철린은 의아함을 느꼈으나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해 보십시오. 역천우는 문득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허허. 용대인을 못 믿어와 로그가 갑자기 부끄러워 지는군요. 그것은 피차 마찬가지겠지요. 소생도 역대인에게 큰 불경을 저질러 쏘이다. 장철린 역시 겸연적게 웃으며 시인했다. 허텁. 하하하. 양인은 서로 마주보고 흔쾌하게 웃었다. 역천우는 짐짓 어깨를 으슥하며 말했다. 용대인의 쌍극마공의 자칫이 늙은이의 생명의 종지부를 찍을 뻔했소. 무슨 말씀을. 장철린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문득 역천우는 엄숙한 표정으로 장철린의 손을 잡았다. 용대인. 폐진왕 전하께서 돌아가신 지금. 황실 내에서 용대인을 인정할 자는 아무도 없소. 심지어 동창의 단대연관도 마찬가지요. 장철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역천우의 두 눈에 문득강인한 의지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힘주어 말했다. 하나 나는 다루오. 나는 금일의 대연관에 있은지 이미 수년이 지났소. 황실의 그 누구도 강이 나를 무시하지는 못하오. 장철린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역천우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조만간 황실 내에서는 나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음모가 시작될 것이오. 장철린은 내심 흠칫했으나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역천우의 음성이 결연함을 띄고 다시 흘러나왔다. 하나 그렇다고 황실을 떠날 수는 없소. 전하와 약속한 발을 이루기 전까지는 말이오. 그의 눈빛이 강렬한 신념에 불꽃을 띄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음성은 뜨거운 충혼을 담고 있었다. 나는 나라는 인간이 완전히 소멸되는 그 순간까지도 싸워야 하오. 밖으로는 후금의 야적들과 안으로는 득실거리는 간신들과 말이오. 듣고 있던 장철린은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뭉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역천우의 반달같은 눈을 지그시 응시했다. 그 눈빛은 타오르고 있었다. 뜨거운 충혼의 열기가 장철린의 가슴 속으로도 화살처럼 날아와 꽂히는 것을 느꼈다. 용대인 역천우는 장철린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엄숙한 음성으로 말했다. 내일 태진궁을 떠나주시오. 장철린은 역천우의 그 말에 흠칫했다. 그게 무슨 말이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역천우를 바라보았다. 역천우는 진심어린 음성으로 당부하듯 말했다. 황실 문제는 용대인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아도 되오. 개입은 나 혼자만으로도 충분하오. 하나 장철린은 무엇인가 입을 열어 말하려 했다. 그러나 역천우의 음성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는 엄숙하고 진중한 어조로 다시 입을 열었다. 용대인 그대가 해야 할 일을 따로 잇소. 정도와 사마의도로 각기 가지를 뻗고 있는 무림을 용대인께서 일통시켜주시오. 장철린은 멈칫했다. 용대인이라면 능이 할 수 있으리라 믿소. 역천우의 음성은 비장한 결에 마저 깃들어 장철린의 가슴을 격통시켰다. 대예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늙은 충심 그것은 실로 가슴 뭉클한 감동을 자아냈다. 역천우는 진지한 음성으로 장철린에게 당부했다. 무림의 세력이 일통되면 그 세력으로 무너져가는 대명제국의 기둥이 되어주시오 용대인. 내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요. 쓰러져가는 대명제국의 기둥이 되어주시오. 이 한마디는 장철린의 가슴을 뜨겁게 흔들었다. 그는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문득 그는 역천우에 깊고 고요한 그러나 뜨거운 의지에 혼이 일렁이는 노안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 눈빛을 바라보며 장철린은 내심 중얼거렸다. 역대인. 이 분을 믿은 전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진정한 충신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을. 결국 그는 역천우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역천우의 안면에 미소가 번졌다. 다음 순간 그들은 서로 굳게 손을 맞잡고 뜨거운 격동을 나누었다. 양인의 입가에 약속처럼 피어오르는 미소 그것은 정으로 가슴에 새겨졌다. 이윽고 역천우는 문득 품속에서 두 가지의 물건을 꺼내들었다. 그것은 둥근 영패와 한권의 비극이었다. 역천우는 그 두 가지 물건을 장철린에게 내밀었다. 이것을 용대인께 드리겠소. 장철린은 멈칫하며 의아한 시선으로 역천우를 바라보았다. 역천우는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다. 이것은 남의 신궁의 공주임을 알리는 영패이오. 그리고 이것은 남의 신궁의 비전절기가 적힌 무공비급이오. 장철린은 흠칫하며 주저했다. 이것을 어찌 나에게 노부는 필요없소. 어차피 노부는 이제 무리민이 아니오. 노부가 죽는 그 순간까지 명예 황실을 위해 싸워야 하오. 다시는 남의 신궁으로 돌아갈 수 없소이다. 역천우는 약간의 망설임도 없이 덧붙여 말했다. 남의 신궁은 용대인께 접수해 주시오. 미리 하나마 그것으로 물림을 일통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오. 역대인 장철린은 다시 한 번 가슴이 뭉클해지는 격동을 맞고 왔다. 문득 역천우는 호쾌한 대소를 터뜨리며 말했다. 허터터. 용대인과 너무 짧은 기간밖에 사귀지 못한 것이 안타깝소. 이어 그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노부는 지금 화연궁으로 갈 것이오. 그는 다시 한 번 진중한 음성으로 장철린에게 당부했다. 노부가 일이 있어 조금 늦더라도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이곳을 떠나도록 하시오. 장철린은 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그럼. 역천우는 미소 지으며 몸을 돌렸다. 돌아서는 그의 등이 유난히 넓고 허허로워 보였다. 백삼시고 무서운. 역천우 그는 금요일 고수 시빈을 대동하고 화연궁으로 향했다. 하나 그의 머릿속에는 한가닥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잊었다. 어째에서 갑자기 소기비가 병부상서 오자충과 나를 화연궁으로 부른다 말인가. 그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었다. 한 시즌 전 그가 수화로부터 전달받은 서찰. 그곳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었다. 병부상서 오대감과 지금 급히 화연궁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소기비. 그리하여 역천우는 오자충에게 연락을 취하고 화연궁으로 가는 길이었다. 소기비 그녀는 말력재가 지극히 총애하는 길이다. 따라서 황실내에서 은연중 무시할 수 없는 권력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태진왕이 죽은 지금에 있어서 그녀의 권력은 더욱 막강해졌다 할 수 있었다. 역천우는 그녀가 자신을 부르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로 생각해보았다. 첫째는 노부를 포섭하여 황실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그리고 둘째는 어떤 것인지는 모르나 이렇게 은밀히 부르는 것으로 미루어 필시 중대한 일을 상해하려는 것이다. 역천우는 비록 금요의 대형관이라는 막강한 지위에 있으나 소기비의 초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로서도 소기비의 영향력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그는 달리 한 가지 의도를 품고 있었다. 만일 소기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황실 내부의 내분과 분열도 어느 정도 진정시킬 가능성도 있다. 역천우는 그런 생각으로 소기비의 초청을 응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하나 인간인 그가 어찌 한 채 앞에 일을 알 수 있겠는가. 역천우가 화연궁에 도착하자 즉시 시비들이 나와 공손히 그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대형관 나리. 디디마마께서 기다리고 계시나이다. 디디마마는 어디 계시냐. 내청에서 기다리고 계시나이다. 응 알겠다. 역천우는 소아들에게 당부했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기다려라. 알겠습니다. 역천우는 시비에게 안내되어 화연궁의 내청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황제만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 사실상 역천우로서도 내청까지 들어가기가 꺼려졌으나 디디가 직접 초청한 일임으로 어쩔 수 없었다. 내청은 화려했다. 하나 안으로 들어갔으나 소기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시비는 나그시 허리를 숙인 후 사라졌다. 내청에 혼자 남게 된 역천우는 의아함을 느꼈다. 하나 그렇다고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어 묵묵히 기다리기로 했다. 한데 잠시 후 안쪽 내실로부터 청한 오금이 울려왔다. 이리 들어오세요 옆대인. 역천우는 흠칫했다. 그것은 소기비의 음성이었다. 역천우는 난감함을 느꼈다. 어찌 감히 황제의 애첩의 내실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괜찮아요 옆대인. 중대한 일이 있어 특별히 청한 것이니까요. 소기비의 음성은 깨끗했다. 조금도 은사한 느낌이 풍기지 않는 음성이었다. 역천우는 가슴을 폈다. 대장부가 마음이 밝은 이상 무엇을 두려워하랴. 그는 심호흡을 한 후 내실로 걸어 들어갔다. 내실란 그렇다고 침실은 아니었다. 침전으로 통하기 전에 내실로서 지극히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다. 하나 역시 깊은 여인의 처소인지라 방향이 코를 찔렀다. 어서 오세요 옆대인. 소기비가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소기비는 황국 내에서도 첫 손을 꼽는 미녀답게 눈앞이 현란에 질 정도로 아름다웠다. 하나 그녀의 표정은 맑고 화사했다. 족은 더 여염하거나 교태를 풍기지 않고 있었다. 아니 어찌 보면 고고한 기품을 풍기고 있었다. 역천우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신역천우 마마를 배웁니다. 소기비는 우아하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다. 앉으세요 대인. 황송하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 소기비는 은은한 음성으로 물었다. 오차충 대관께서는 왜 오시지 않으시나요. 예 연락을 했으나 조금 늦는 듯하여 신이 먼저 왔습니다. 소기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태진궁은 좀 진정이 되었나요. 역천우는 쓴 웃음을 지었다. 진정이고 뭐고 그 주인이 죽었는 배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는 한숨을 쉬었다. 대충 정리는 되었습니다. 소기비도 가볍게 탄식하며 말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태진왕 전하의 죽음은 너무도 큰 충격이며 황실로서도 큰 별 하나를 잃은 셈이에요. 역천우는 그저 침묵을 지키기만 했다. 실상 그는 태진왕이 죽은 이후 이제껏 한 번도 마음이 편안한 날이 없었다. 더욱이 자신이 잘못 뽑힐하여 태진왕이 죽은 것 같아 늘상 죄를 지은 기분이었다. 이때 문득 소기비는 눈빛이 야릇하게 변했다. 그녀는 미리 끓여놓은 차주전자를 손수 들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는데 마침 향제구에서 특산품인 차가 들어와 아껴두었어요. 대인께 드리려고요. 그녀는 손수 경록빛이 감도는 차를 꺼내 따랐다. 역천우는 감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황송하옵니다 마마.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귀를 푹 도둬주고 피를 맑게 한다는 효염이 있거든요. 소기비는 어서 들라는 그 그윽한 눈으로 부드럽게 그를 응시했다. 그럼 역천우는 차잔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서서히 향차를 마셨다. 향차는 청아한 향기를 풍기면서 그의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그로서는 처음 막고는 종류의 차였다. 그가 차를 다 마시자 소기비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대하자 역천우는 가슴이 뜨끔함을 느꼈다. 과연 소문대로 소기비는 절세 우물이다. 노부의 마음이 흔들리다니 그는 황급히 시선을 거두었다. 참 마침 대인께 드릴 선물이 있어요. 소기비는 생각난 듯 밝게 말하며 교구를 일으켰다. 역천우는 그녀가 왜 그렇게 자신을 환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어쨌든 싫지는 않은 기분이었다. 소기비는 침전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 한 자루에 검집이 흰가 죽으로 된 검 한 자루를 받쳐 들고 왔다. 무인은 보검에 혹한다. 역천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대뜸 그 검이 보통 검이 아님을 알아보았다. 한번 뽑아보세요. 우연히 얻은 것인데 역대인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역천우는 의심치 않고 검을 받았다. 그는 검을 쓰다듬으면서 서히 검을 당겨보았다. 스르르 릉 맑고 청아한 진동훈과 함께 곧 눈부신 백광이 내실을 밝게 비추었다. 일순 으스스한 검의 얘기가 마치 살얼음 같은 한기를 일으켰다. 역천우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바랬다. 좋은 검입니다. 설배가라고 하는 것으로 천하 오대명검의 하나지요. 역천우는 홀린 듯 설배가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소기비의 눈가에 야릇한 광채가 흘렀다. 그것을 옆대인께 드리겠어요. 역천우는 깜짝 놀랐다. 마마 어찌 이 귀한 것을 소기비는 문득 교태로운 미소를 지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요. 그때였다. 소기비는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자신의 옷을 찍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아 아니 마마 역천우는 대경 실색하고 말았다. 말리고 어쩌고 할 수도 없었다. 경악하는 사이에 소기비의 눈부시게 흰나신이 노출되고 말았기 때문이었다. 풍만한 유방이 완전히 노출되고 치마도 갈기갈기 찢어져 아슬 아슬하게 비속부금만 남기고 허벅지까지 그대로 노출되고 만 것이었다. 호호호호호 역천우 너는 절대 우리의 손을 벗어나지 못한다. 거의 전라가 된 소기비는 교소를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 호호호 니 역천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한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내실로 통하는 문이 열렸다. 역천우는 흠칫 논리을 르하 몸을 돌렸다. 보니 경구상서 오자충이 서 있었다. 오자충은 방안의 풍경을 보더니 크게 놀라 표정을 지었다. 이때 소기비는 또다시 태도를 돌변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내실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지 않은가. 오 오대감 저 저자를 빨리 체포하세요. 소기비는 찢어지는 듯한 음성으로 외쳤다. 저자가 화연궁으로 난입하여 저를 욕보이려고 했어요. 그 순간 역천우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앗불사. 그는 비로소 자신이 함정에 걸린 것을 깨달았다. 그것도 도저히 발뺌할 수 없는 무서운 함죄였다. 그의 손에는 설배가가 새하얀 검신을 드러낸 채 뽑혀 있었다. 누가 보더라도 상황은 명백했다. 역천우가 소기비의 육체를 탐해 그녀를 위협하여 겉간하기 직전의 상태인 것이었다. 이때 오자충의 놀라움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다. 그는 너무나 경악하여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역 역대인 당신이 역천우는 검을 내던지며 크게 외쳤다. 으 음모요 오대감 하나 오자충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대끔 밖을 향해 노성을 질렀다. 여와라. 여기 대죄인이 있다. 당장 저자를 끌어내라. 그러자 상황은 급박히 진행되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밖에서 우르르 수십 명의 무사들이 방 안으로 밀어 닥쳤다. 역천우는 포위된 채 전신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그의 수염은 진노를 억제지 못해 바람이라도 맞은 듯 휘날렸다. 그의 고개가 휙 돌아갔다. 그의 눈에는 두 손으로 한 손은 터질 듯 풍만한 유방을 한 손은 주요 부분을 가리고 서 있는 소비비의 영악한 모습이 비춰졌다. 요 사항계지 이제 보니 나를 함정에 몰아넣었구나. 하나 소비비는 오히려 병사들에게 날카롭게 명령했다. 여와라. 어서 저 흉적을 체포하지 못하겠느냐. 옛 병사들은 우렁차게 대답하며 즉시 역천우를 향해 좁혀갔다. 역천우는 몸을 움직였다. 하나 그때 가슴이 뜨끔하지 않은가. 도 그의 안색이 푸르게 질리고 말았다. 그럼 아까 마신 차 속의 독을 역천우의 분노는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었다. 그는 신형을 날렸다. 휘 이 그의 앞을 가로막은 병사는 그가 내민 장력에 맞아 비명도 지으지 못하고 즉살버렸다. 역천우는 남의 신공의 공주였다. 그의 신비막측한 무공을 누가 당하겠는가. 그림자가 번뜩하는 찰나 이미 그의 손 안에는 소비비의 개냘품 맹문이 잡혀있었다. 아. 소비비는 고통의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날카로운 기명을 질렀다. 역천우는 그녀의 손목을 꺼머쥐고 차갑게 웃었다. 흐흐. 소비비마마 당신이 나를 우롱하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소. 이때 그 광경에 크게 분노한 것은 오자충이었다. 저 저런 무험한 자 그는 병사들을 향해 호통쳤다. 무엇 하느냐 어서 잡아라 하나 그때 역천우가 냉랭하게 말했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소비비를 죽여버리겠다. 오자충은 눈을 부릅떠다. 감히 대역죄를 범하겠다는 것이냐 그 말에 역천우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허터터 어차피 황실에 기울였던 노력은 이미 물거품이 된 터 오늘로써 노부는 다시 노부가 몸담았던 세계로 돌아가면 된다. 하나 그냥 물러가지는 않는다. 역천우의 눈에는 푸르른 광망이 쏟아져 나왔다. 썩어버린 모든 것을 제거한 뒤 물러갈 것이다. 한데 바로 그때였다. 그에 의해 맹문을 잡혀있던 소비비가 돌령 교소를 터뜨렸다. 호호호호호 꿈꾸는구나 역천우 역천우의 안면이 크게 변했다. 바로 그 순간 소비비의 다른 한쪽 손이 움직였다. 어느새 그녀는 머리에 꽂혀있던 옷비녀를 빼 그대로 역천우의 좌측 가슴에 깊숙이 꽂아버린 것이었다. 허 욱 피가 피고 역천우는 비틀거렸다. 그의 가슴에는 비녀가 끝만 보이고 깊숙이 박혀있었다. 네 내가 그는 온통 회의에 찬 눈으로 소비비를 바라보았다. 호호호호 소비비는 어느 틈에 그의 손을 벗어나 어깨를 흔들며 교소를 터뜨렸다. 그 바람에 그녀의 유방이 요란하게 출렁거렸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가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역천우 내가 이야기했지 너는 우리의 손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역천우는 비틀비틀 뒤로 물러났다. 문득 그의 시선은 오자충의 개로 향했다. 오자충은 망연한 표정으로 소비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역천우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입을 열었다. 오대감 보시오 소비비는 무공을 알고 있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나 나는 오자충은 당황한 표정으로 더듬거렸다. 역천우는 급히 품속에서 한 동의 서찰을 꺼내 그에게로 던졌다. 그것은 나를 이곳으로 부른 소기비의 서찰이오. 읽어 보시오 오자충은 서찰을 받아 읽어보았다. 그의 안색은 대뜸 굳어졌다. 이럴 수가 그는 고개를 획 돌려 역천우를 노려보았다. 역대인 당신 역천우는 그의 표정을 보고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그는 의아하여 손을 내밀었다. 서찰을 휙 오자충은 더러운 물건이라도 버리는 듯 서찰을 내던졌다. 서찰을 받은 역천우는 즉시 그것을 펼쳐 읽어보았다. 하나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은 백지장이 되고 말았다. 소기비를 가장 처참하게 능욕한 뒤 처치하라. 서찰에는 놀랍게도 그와 같은 글이 씌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럴 수가 역천우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오자충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 오 대강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소. 그는 한 손으로 가슴에 꽂힌 비녀를 뽑았다. 촤 가슴에서 핏줄기가 화살처럼 뿜어져 나왔다. 하나 그는 피를 지혈시킬 생각도 않고 중얼거렸다. 이것은 음모요. 무서운 그 순간 그의 안색이 문득 굳어졌다. 톡 오직 그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소리가 감지되었다. 검 한 자루 거미 소리도 빛도 없이 그의 허리를 그대로 관총해버린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통 회의와 불신 경악이 어려 오간의 형태마저 일그러지고 있었다. 오 자충 너 너마저 그의 악오자충은 연검의 자루를 진 채 기소를 흘리고 있었다. 후후 어차피 너는 우리의 손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잖느냐. 역천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너도 한패냐. 그러자 오자충은 몸을 빙글 돌렸다. 어느덧 오자충의 두 눈은 무감동하게 변했다. 그는 기이하게 무기력한 음성으로 말했다. 모든 이번 사건은 내가 계획했다. 역천우는 충격을 받았다. 너 너는 누구냐 그러자 오자충은 몸을 빙글 돌렸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변했다. 오 담자개 바로 초승달 모양의 웃는 눈을 한타를 쓴 담자개 바로 그가 아닌가 흐흐 마교에서 왔다. 마 교 역천우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 저 자들도 물론 마교의 고수들이다. 담자개는 무기력하고 권태스런 음성으로 말했다. 금요일이와 동창의 500고수들은 너를 비롯하여 오늘로써 모두 제거된다. 죄명은 역노재 증인은 오자충과 속입이다. 으 으 역천우는 피가 끓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허리와 가슴에서는 계속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있었다. 왜 이런 짓을 담자개는 여전히 권태스럽게 말했다. 황실은 계속 혼란스러워야 하기 때문이다. 담자개의 말에 역천우의 눈에는 한가닥 비장한 광채가 흘렀다. 136 사라져간 사람들 역천우는 비장한 결심을 굳혔다. 그는 체내에 남은 내공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하나 이미 치명적인 중상을 두 번이나 입은 그의 상태에서 제대로 징기가 유통될 리가 만무했다. 마지막 한 줌에 징기만이라도 모여 다오 마지막 한 줌에 징기만이라도 그는 그러는 와중에서도 담자개를 노려보며 물었다. 그렇다면 네놈은 누르아치와 결탁하였느냐. 담자개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역천우는 소기비를 가리키며 물었다. 소기비도 막여냐 그렇다. 무서운 놈 들 역천우의 전신은 완전히 피로 젓고 말았다. 그의 몸에 남아있는 피란피는 모두 흘러나와 버린 것 같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계속 징기를 모으고 있었다. 천우 신조랄까 마침내 단전에 한 가닥의 징기가 가느다랗게 모였다. 역천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오직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죽음의 신공 옥로 신공의 마지막 단계 무혈천 비율을 역천우의 눈동자가 점점 빛을 잃어갔다. 전신의 피를 모두 체외로 빼내야 한다. 하나 한 번 단 한 번밖에 쓸 수 없다. 그 후에는 영원히 내 몸은 산화된다. 영원히 아 역천우 마침내 그는 최후의 절공을 펼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이빨을 물었다. 하나 흐흐흐 혼자 가지는 않는다. 이곳의 놈들을 모두 데리고 간다. 모두 피는 더욱더 흘러내렸다. 그는 징기를 흘려 자신의 혈관 속에 머물러 있는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밖으로 몰아냈다. 그의 몸에서 흘러내린 피로 인해 바닥은 완전히 피바다였다. 그는 마침내 두 눈을 감았다. 전화 전화의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언뜻 그의 내리에 한 믿음직스러운 사나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용대인 나의 마지막 부탁 부디 이루어주오. 검은 그의 눈꼬리는 한 방울의 이슬이 흘러내렸다. 아니다. 그것은 그의 체내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방울의 피였다. 어느 한순간 돌연 그의 장포가 무섭게 부풀어 올랐다. 피류류류류류륜 아 갑자기 음산무비한 폭풍이 방안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역천우의 얼굴이 돌연 해골처럼 변하는 것이 아닌가. 살같이 말라붙어 뼈에 달라붙으며 그의 얼굴은 물론 손과 발목도 그대로 해골처럼 화하고 말았다. 실로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할 무시무시한 광경이었다. 그 광경의 담자개는 흠칫했다. 바로 그때였다. 역천우는 신형을 공충 뛰더니 그대로 소기비에게 덮쳐갔다. 휘경 조심하오. 하나 담자개의 경호성은 곧 으스스한 악마의 광수에 묻혀버렸다. 으하하하하 모조리 소면하라. 가슴속에 악을 품고 있는 자들이여. 투하 엄청난 빗살과 같은 광채가 뻗었다. 그것은 방안을 마치 빛의 그물처럼 덮어 씌웠다. 앗 소기비는 배경하여 급히 피하려 했다. 하나 어찌하랴 그녀의 전라나 다름없는 아름다운 몸은 여제옵 이 빛의 그물 속에 뒤덮이고 있었다. 으아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크아 으아 동시에 단말마의 비명이 빛의 그물 속에서 연속적으로 터져나왔다. 실로 지옥 이 현세에 재현하기라도 한 것 같았다. 담자개 그는 망연자실하여 서 있었다. 내실의 중앙역천우가 우뚝 서 있었다. 그의 몸은 백골처럼 말라 마치 땅에 꽂혀있는 나무토막처럼 보였다. 한데 그의 주위에는 시체의 식수구가 널려있었다. 괴기스러운 것은 그 시체들이 모두 밀러처럼 변해 있다는 사실이었다. 담자개는 급히 한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소귀비가 벽을 기댄 채 나신을 격렬하고 있었다. 그녀의 안생 역시 밀랍처럼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휘 휘경 담자개는 그녀에게 다가가 급히 부복했다. 하나 소귀비의 얼굴은 물론 나신의 피부조차 점차 밀랍빛으로 화하고 있었다. 휘 휘가 굳는 것 같아요. 담랑 휘경 담자개의 팔 속에 눈이 몸부림치듯 파동을 일으켰다. 소귀비는 그의 팔에 안겨 어렵게 입술을 돌렸다. 조 그만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었는 배 담 랑 과 함께 휘경 죽으면 안 된다. 담자개는 이제 더 이상 무간동한 인간이 아니었다. 소귀비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저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 당신을 위해서 그녀의 눈동자마저 점점 회색빛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사랑해 요 담랑 영원히 마침내 소귀비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토록 아름답고 윤기 넘치던 탄력있는 그녀의 피부는 그 순간 밀랍처럼 변하고 말았다. 휘경 휘경 담자개의 울부짖음이 들렸다. 하나 이미 세상을 하직한 인간과 남아있는 안간 사이의 길은 너무나도 멀다. 담자개의 팔 속에 눈이 터져나갈 듯 충혈되고 있었다. 문득 그의 시선이 휙 돌아가더니 아직도 못박힌 듯 서있는 옆천우의 시체를 노려보았다. 으 으 담자개의 시뻘건 눈이 불꽃을 풍겼다. 마지막 남은 나의 구원의 희망마저 아삭한단 말이냐 화 앙 그의 손에서 가공할 장력이 나가 시체를 가격했다. 시체는 형체도 없이 가루가 되어 날아갔다. 으 으 으아 으아 담자개의 입에서 저주에 찬 절귀의 부르지짐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하늘도 땅도 인간도 그 무엇도 부정하고 저주하는 너무나도 처절한 부르지짐이었다. 초승달 모양의 눈꼬리로는 이슬이 아닌 핏방울이 뚝뚝 맺히고 있었다. xxx 아침 주인을 잃은 태진궁의 아침은 어딘지 모르게 생기를 잃고 있었다. 장천리는 떠날 채비를 차렸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옆천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몹시 바쁜 모양이군. 그는 옆천호와 작별인사를 나누려 했으나 곧 마음을 돌렸다. 백소저에게나 인사하고 떠나야겠다. 장천리는 혼자 쓸쓸이 텅 빈방을 지키고 있을 백여년을 생각하자 마음이 안되었다. 그는 즉시 백여년의 처소를 찾아갔다. 하나 그녀의 처소에는 아무도 없었다. 방을 청소하고 있던 시 여에게 물어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다만 걱정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할 뿐이었다. 아가씨께서는 요즘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점점 말이 없으셔요. 그렇다가 병이라도 드실까봐 걱정이에요. 장천리는 탄식을 금치 못했다. 그러다 문득 그는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화원으로 나갔다. 아니나 다를까 화원의 꽃밭 한가운데 살인과가 있었다. 그를 고 살인과의 안자등을 돌리고 있는 백여년의 모습이 보였다. 장천리는 아침 이슬방울이 영롱하게 맺혀있는 꽃들 사이를 걸어갔다. 백소저 하나 그의 부름에도 그녀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장천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백소저 기운을 차려야 하오. 전하께서도 백소저의 이런 모습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실 것이오. 하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백여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장천리는 문득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치는 것을 느꼈다. 혹시 그는 백여년의 앞으로 돌아갔다. 다음 순간 그는 망연자실에 지고 말았다. 백소저 죽어있었다. 비운의 여인 백여년은 백화 한 송이를 가슴에 아는 채 죽어 잊었다. 그녀의 죽은 모습은 너무나도 곱고 조용해 마치 잠이라도 든 것 같았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그녀의 가슴에 안긴 꽃에 반사되어 더욱 기이한 느낌을 주었다. 장천리는 한동안 멍하니 서있다가 한숨을 쉬었다. 이것이 백소저가 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백여년의 모습은 꽃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 모습은 숭고하고 고결해 보였다. 장천리는 그녀를 향해 읍을 하며 중얼거렸다. 백소저 나는 당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오. 영원히. 이어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손등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다. 그 흘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처소를 돌아오는 길로 막바로 태진공을 떠났다.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북경에 왔다가 태산같이 무거운 중압감을 안고 돌아가게 된 것이었다. 하나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북경을 떠난 그 순간 이미 황궁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무섭게 붕괴되고 있음을 역천호 바로 대명의 마지막 충신인 그를 비롯하여 충혈의 뿌리가 하나하나 잘려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장천린이 북경을 떠난 지 사흘 후 북경성 성로에는 몇 개의 머리가 효수되었다. 그것은 바로 역천호 백충양을 비롯하여 금유의의 주요 고수들이었다. 그 중에는 좌상 북미천도 포함되어 있었으. 미 그야말로 대명의 충을 지탱하던 기둥이기도 했다. 그들의 죄명은 엄청난 것이었다. 서태비 사례를 비롯하여 소기비를 능력살해한 대불충 그리고 심지어는 역천호는 폐진왕을 암살한 혐의까지 덧붙여져 있었다. 그 폭목할 사실을 장천린이 알게 된 것은 불행히도 그들의 목이 효수된 이후로도 보름이나 지나서였다. 난세의 겁난은 이미 파국으로 치닫는 느낌이었다. 137회 북해의 제왕을 뽑으라면 단연 북해 사태청을 뽑는다. 북해의 폐주 지난 250년간 북해물임을 굴림해온 사태청은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나 다름이 없었다. 제9대 청주 수계엄 그는 무공은 물론 지모와 영도력이 탁월하여 북해를 굴림하는데 추호의 손색도 없는 거물이다. 그의 휘하 고수는 1천이 넘으며 북해 32개 방파가 그를 받들고 있었다. 중원에서 조화성주 염무가 무림의 법이 라면 수계엄은 북해에 이었다. XXX 백극 빙모산 북해의 빙지에 우뚝 솟은 빙산 북해임이라면 이곳이 북해의 제국임을 모르는 이는 없다. 북해 사태청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었다. 사태청은 거대한 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빙양곡에 위치했다. 사시사철 눈보라가 치는 악천우 속에서도 빙양곡의 특이한 제형으로 인해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태청은 불야성을 이루었다. 밤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낙같이 등농이 걸려있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흥청거렸다. 웬일인가? 오늘은 사태청주 수계엄의 육순 회갑일인 것이다. 북해의 패주들과 효웅들이 거의 빠짐없이 그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해 불원천 리 모여든 것이었다. 거대한 대청에는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성대한 연애를 벌이고 있었다. 대청의 상단에는 배꼽힐을 씌운 거대한 태사이에 한 명의 노인이 즐거운 표정으로 기대 앉아있었다. 몹시 특이한 인상의 노인이었다. 살결이 투명한 얼음과 같았다. 또한 눈동자도 한 쌍의 얼음조각처럼 투명한 노인이었다. 베개의 배겸인 그 노인의 인상은 극히 차가웠다. 이 노인 그가 바로 북해의 제왕 사태청주 수계엄이었다. 그의 좌우에는 일라밀려가 앉아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마냥 행복해 보이기만 했다. 수계엄은 바로 북해 사태청의 후계자인 수계엄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노계를 입은 미녀 아 추역교 바로 그녀가 아닌가 수계엄은 맞은편에 한 금의 노인을 바라보았다. 금의 노인은 얼굴에 은은한 금빛을 띈 마치 불쌍과 같은 인상을 풍기는 노인이었다. 이가에는 연심미소를 흘리고 있어 환이불 같은 느낌을 주고 있었다. 숭 전주 잠깐일이 오시구려 수계엄의 말에 금의 노인은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수계엄은 중인들을 향해 위험이 깃든 음성으로 말했다. 여러분 여기 귀하신 분을 소개하겠소 그러자 시끌벅적하던 장례가 일시에 조용해졌다. 중인들의 시선은 일제히 뚱뚱한 금의 노인에게 집중되었다. 이의 분께서 바로 조화성 제20마전의 전주이신 금불숭 의겸이시오 아 오 수백 명의 중인들은 일제히 경악하며 판성을 터뜨렸다. 조화성 제20마전 가장 규모가 큰 제30마전에 비해 10분제 1도 되지 않는다. 하나 비록 숫자는 적어도 그 개개인은 한결같이 무서운 정예들이다. 금불숭 의겸의 영향력은 제30마전주 태사독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미미할지도 모른다. 하나 그것은 단지 외면상의 문제였다. 실제 무공은 태사독에 비해 훨씬 상수라는 소문이 있었다. 그는 추측할 수 없는 깊이를 지닌 인물이며 그의 위치 또한 조화성 내에서 비밀에 쌓여있는 부분이 많았다. 태사독이 죽은 이후 그는 제30마전까지 장악하여 그의 영향력은 더욱 박강해져 은연중 조화성의 제의인자로 부각되고 있었다. 숙여염이 금불을 소개하자 가투어 부캐의 패주들이 나와 그와 인사를 나누었다. 금불숭 의겸은 여전히 그 살찐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여유있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의 웃음. 피디 조심해야 한다. 웃음 속에 칼을 품은 소리장도 이기 때문이었다. 숭 의겸은 대충 인사가 끝나자 숙여염 앞으로 나가 정중히 예를 표했다. 삼가 성주님을 대신하여 숙여 청주의 퇴갑을 축하드립니다. 하하. 고맙소이다. 숭 의겸은 미소를 흘리며 품속에서 하나의 옷갑을 꺼내 두 손으로 건넸다. 이것은 성주께서 드리는 예물이 오이다. 숭 의겸에게서 옷갑을 받은 숙여염은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옷갑의 뚜껑을 열어보았다. 뚜껑을 열자 눈부신 광채가 대청 안을 밝혔다. 오. 이 귀한 칠채보원 신주를 보내오다니. 숙여염의 말에 중인들은 탄성을 바랬다. 칠채보원 신주 그것은 무가의 보물로 내려오는 인쇄의 지보가 아닌가. 일곱 가지의 광채를 내며 그 구슬은 수화독에 해 독작용이 있으며 몸에 지니고 다니면 증기가 증진된다는 신비한 효염이 있는 것이다. 조화성주의 염무로부터 예물을 받은 숙여염은 기분이 몹시 좋은 듯 연신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장래의 분위기는 더욱 흥청거렸다. 술잔이 거듭어가고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가 완연히 연애의 절정을 치닫고 있었다. 그때 문득 숙여염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연어 제일드. 그의 음성은 그다지 크지는 않았으나 중인들의 귀에는 흑사천 붕소리 같이 크게 울렸다. 좌중이 조용해지자 그는 입을 열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노부의 회갑을 자축하기 위해서이오. 하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소이다. 중인들은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숙여염은 위험 있는 시선을 숙여 천릉에게 돌리며 말했다. 그것은 미과한 노부의 아들놈의 약혼식 때문이었소. 아. 장래의 중인들은 일제히 탄성을 바랬다. 이어 그들의 시선은 모두 추욕교에게로 향해졌다. 추욕교의 미색은 중인들의 넋을 잃게 하기에 충분했다. 추욕교는 중인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그만 수줍음에 얼굴이 노을빛으로 물들며 고개를 푹 숙였다. 허허허. 아마 알만한 분들은 모두 알 것이오. 나의 여제자인 옥교요. 와. 아. 잘 어울리는 한 쌍이오. 장래의 일제히 함성이 일어났다. 숙여 천릉은 준수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사랑하는 여인 추욕교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 마침내 사랑하는 여인을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있게 된 사실에 그는 사나이로서의 지극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XXX. 쏘아. 자욱한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욕실 뿌연 김사이로 한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실 한올 걸치지 않은 여인의 나신이었다. 한대 등 여인의 등 뒤에는 문신이 가득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붉은 자격꽃 문신이 등 가득히 그려져 있었다. 수십 개의 자격꽃이 목부터 엉덩이 윗부분까지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심지어는 팔까지 그려져 있었다. 등 중심부에는 커다란 손바닥 크기의 자격이 정겨무비한 솜씨로 새겨져 있었다. 실로 훌륭한 솜씨였다. 쏘아. 여인은 물을 몸에 끼얹었다. 그리고. 일어났다. 아아. 숨이 막힌다. 봉곳한 저 가슴은 팽팽한 탄력으로 조금도 차지지 않고 우뚝 쏟아 강한 육감을 풍겨내었으며 잘록한 세류의 매끈한 두 다리는 엉덩이의 풍만한 호성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앙증스럽게 파인 배꼽 아래로 물에 젖어 찰싹 들러붙은 여인의 밀림을 숨막히는 정렬을 응집시킨 듯 깊고 깊은 계곡을 뒤덮고 있었다. 한대의 여인의 얼굴은 언뜻 보면 찬바람이 일 듯한 싸늘한 인상이었다. 하나 서늘하고 살짝 치켜 올라간 눈은 곡목이었으며 코와 입술은 조각같이 완벽했다. 절세 미녀였다. 물기에 젖은 칠흑같이 긴 머리카락은 유방 사이로 흘러내려 물방울을 떨어뜨렸다. 미녀는 몸에 물기를 닦고는 욕실을 걸어나왔다. 전라의 알몸이었으나 걸음걸이는 조금도 위축되어 보이지 않았다. 욕실 밖은 화려한 융단이 깔린 방이었다. 북다. 방 전체가 마치 피처럼 붉은 색으로 꾸며져 있었다. 자주핏 융단이 깔린 바닥과 천정벽도 일체 자주색으로 꾸며져 있었다. 여인이 나신으로 들어서자 기다리고 있던 한 명의 미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노란 옷을 입었고 귀엽게 생긴 용모였다. 특히 머리에 노란나비 형상의 장신구를 꽂고 있었다. 그녀는 급히 일어서더니 들고 있던 옷을 전라의인의 몸에 걸쳐주었다. 역시 자주핏 장애로서 비단이었다. 여인은 장애 하나만을 걸쳤다. 길게 내려온 장인은 앞이 살짝 열려 그녀의 은밀한 부위가 은은히 그늘져 보였다. 여인은 푹신한 보류 위에 앉았다. 앞자락이 벌어지며 팽팽한 유방이 노출되었으나 역시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미소녀는 다시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철릉의 표정은 앉자마자 여인이 한천마디였다. 미소녀는 머뭇거리더니 맞이 못한 듯 대답을 했다. 조금은 즐거우신 표정이었어요. 조금 즐겁다고 여인의 입술꼬리에 조소가 어렸다. 차가운 인상과 어울려 그 조소는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아가씨 미소녀는 겁먹은 눈을 파르르 떨었다. 호호호호 갑자기 여인이 교소를 터뜨렸다. 나 구양영봉이 질투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구양영봉 그녀의 눈에서는 차가운 광채가 일어났다. 나는 질투 따위는 몰라던지 치욕스럽게 여기고 있을 뿐이다. 그녀의 포단 옆에는 한 자루에 검이 놓여져 있었다. 슥 그녀는 검을 쥐더니 소리 없이 뽑았다. 역시 자조빛 수실이 달린 검이었다. 치 치 검을 쥔 그녀의 전신에서는 무서운 냉기가 흘러나왔다. 내일 신여궁으로 돌아가겠다. 그 말에 미소녀는 반색을 지었다. 잘 생각하셨어요 아가씨 바보 같은 구양영봉은 싸늘하게 외쳤다. 미소녀가 움찔하자 그녀는 내뱉듯이 말했다. 섣불리 짐작하지 마라. 내 결코 철릉을 포기한 것은 아니야. 나는 철릉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어. 그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은 아니야. 다만 한 여인으로서 내가 다른 여인에게 패배한다는 그 느낌이 싫기 때문이야. 구양영봉의 끝이 치켜올라간 복목이 미소녀의 머리카락에 얻어져 있는 나비 영상에 가머졌다. 나 구양영봉에게 절대 패배란 있을 수 없어. 번쩍 구양영봉의 손이 움직이며 검광이 장렬했다. 아 미소녀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리 위에는 나비 장식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것은 지금 구양영봉의 검끝에 여덟 동강이 난 채 올려져 있었다. 138회 연애는 밤이 늦도록까지 계속된다. 웃음소리와 시끌뻑적한 환담 그리고 술이 취해 고함을 치는 소리들이 어우러져 불야성을 이룬 사태청은 몹시 소란스러웠다. 부캐의 패주들이 총집결 때였다고 할 수 있는 이곳 그야말로 흥청거리고 있었다. XXX 숙여 철릉은 많은 사람들이 권한 술을 사양하지 못하고 수십 잔을 마셨다. 평소 술이 샘 편인 그로서도 방이 깊어지자 취기를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그는 중심을 잘 잡지 못해 비틀거렸다. 철릉 추옥교는 그를 부축했다. 그를 부축하여 소란스러운 배청을 몰래 빠져나와 처소를 향해 갔다. 철릉 많이 취한 듯하군요. 하하 오늘 같은 날 취해도 관계가 없지 않소. 숙여 철릉은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옥교 나는 오늘 무척 행복하오. 추옥교는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하타 옥교 그대가 나의 마음을 받아들인 날 꼭 천하를 얻은 듯하오. 숙여 철릉은 호탕한 대소를 터뜨렸다. 추옥교는 가느다란 한숨을 내쉬었다. 철릉 당신은 너무나 맹목적이에요. 한낱 저 같은 여인에게 숙여 철릉은 펄쩍 뛰었다. 무슨 소리요. 그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옥교 당신은 모르오. 옛날부터 당신은 나의 생의 꿈이자 빛이었소. 지난 수년간 당신의 마음이 내게 돌아서기를 기다렸으나 결코 지루해 하지는 않았소. 나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오. 숙여 철릉은 추옥교의 나긋한 허리를 안았다. 옥교 한상 남녀의 눈빛이 부딪혔다. 숙여 철릉의 눈은 뜨거운 애정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행복하다고 느끼시오 옥교. 추옥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내리에 떠오르는 잊을 내야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철린 그녀의 청춘을 온통 지배하였던 사람. 하나 언제부터였던가. 장철린의 영상은 그녀의 내리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갔다. 세월이 사랑의 상처를 치료하는 가장 큰 약이라고 하였던가. 너무나 긴 세월이었다. 그 긴 세월의 공백이 그녀의 가슴 속에 첫사랑의 추억을 흐리게 해가고 있었다. 추옥교는 정렬에 불타는 숙여 철릉의 눈을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다. 옥교는 당신이 제게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해요. 바보 같은 소리. 숙여 철릉은 가볍게 일축시키며 그녀의 손을 끌어 자신의 품에 안기게 했다.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오 옥교. 숙여 철릉은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눌러갔다. 추옥교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입술을 내민 채 눈을 감았다. 감은 그녀의 눈꼬리로 이슬방울이 흘러내렸다. 숙여 철릉은 그녀의 향기로운 입술을 지그시 누르며 뜨거운 정렬을 태우려다가 문득 뺨에 물기가 감촉되는 것을 느꼈다. 우는 것이오. 그는 멈칫했다. 아. 아니에요. 기쁨이 넘쳐서 그런 것이에요. 추옥교는 섬섬옥수를 뻗어 숙여 철릉의 목을 끌어안았다. 숙여 철릉은 그녀의 입술을 강하게 찍어 눌렀다. 그는 젊은 사내였다. 나긋나긋하고 달콤한 미녀의 입술을 탐하며 그는 젊은 피가 끓는 것을 억제치 못하고 있었다. 열렬한 입맞춤이 계속되었다. 추옥교도 어쩔 수 없이 몸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사랑하오 옥교. 뒷전에 뜨거운 속삭임이 들려왔다. 안녕. 철린 이제는 영원히 당신을 잊어야 하는군요. 숙여 철릉은 강하게 그녀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XXX. 금불 숭이경 그는 창문을 열어놓은 채 우뚝 서있었다. 뒷짐을 지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은 하나의 작은 산처럼 보였다. 지금 그의 입가에서는 가느다란 미소가 번지고 있다. 소리장도의 무서운 웃음이다. 금불의 그 웃음에 다해 쓰러져간 무리민들이 그 얼마인가. 문득 두툼한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살다 보면. 세상사라는 것이 가끔은 희극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스워질 경우가 있지. 숭이경의 가느다란 눈이 입술꼬리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집이라도. 설사 강풍과 폭풍에는 견딜지라도 조그만 불씨의 하나에 소멸되는 수가 있거든. 숭이경의 입가의 어린 미소는 점점 더 짙어져갔다. 문득 그의 눈빛이 기이해졌다. 그는 상념에 잠기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성주는 야망을 뒤로한 채 복수의 날만 세우고 있었다. 숭이경의 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어쨌든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태사독이 죽은 지금에 있어서는 이 하늘 아래 나의 적수는 오직 사인뿐이다. 무형과 신산. 그리고 숙여형과 당선종이다. 그의 눈빛이 괴이한 광채를 꾸렸다. 한데 바로 그때였다. 무엇인가 창문 밖을 성광처럼 스쳐갔다. 그리고 저 멀리. 하늘의 눈빛과 휘날리는 속으로 하나의 검은 점이 사라져가는 것이 숭이경의 눈에 들어왔다. 숭이경은 손바닥을 펼쳤다. 그의 손엔 어느새 한 장의 쪽지가 놓여있었다. 묘시. 쪽지는 단 두 자만이 쓰여져 있었다. 묘시라. 중얼거린 숭이경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후수스. 쪽지는 그 순간 가루가 되어 흩날렸다. 묘시. 금불 숭이경의 눈에 은은한 금광이 짙어져갔다. 대체 수수께끼와 같은 그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XXX. 우림의 몸담은 자 아무에게나 물어보라. 이 세상에서가 장강 한 단체는 무엇이냐고. 조화성. 가장 강한 고수들의 집합체는. 오성단. 오성단은 모두 다섯 개의 특수한 성격을 지닌 단체다. 황성막건. 여우혈성. 태극검상. 유성장. 호면백수. 그 다섯 개의 특수한 집단은 과거 무형 고건령이 친히 키운 단체였다. 비록 그들 개개인은 무적의 고수들은 아니었다. 하나 그들이 합쳐진 힘이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다. 지난 20여 년간 신산 제갈사가 조화성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오성단의 힘이 절대적으로 작용했다. 실상 신사의 세력의 칠할은 바로 오성단 그 자체였다. 휘이이이이이. 휘우. 눈보라가 몰아치는 북태의 벌판 그 벌판 위에 유긴이 우뚝 서 있었다. 백급 빙모산의 웅장한 자태가 자욱한 눈보라 속에 마치 검은 장벽처럼 보이는 한 언덕 중앙에는 오순가량의 반백 머리카락을 단정히 묶은 청소한 노인이 서 있다. 그의 두 눈은 깊이를 모르는 지혜의 샘처럼 보였다. 이 사람. 이 노인이 바로 천하제일레인 신산 제갈사였다. 그의 곁에 우뚝우뚝 서 있는 오인호성단의 황성마건의 단주 육자경을 위시하여 여우혈성의 단주광무염 그리고 등비의 단창 세 개를 교차시켜 맨 용맹한 인상의 청년도 있었다. 신창 단청뱅 바로 그였다. 과거 장설린을 망가산에서 마차에 태워 절벽에 떨어뜨리려 했던 그였다. 그가 바로 오성단 중 유성자매 단주임을 아는 자는 극히 드물다. 흑명공자 얼굴이 검은 청년으로 특이하게 베개의 태극무늬가 수놓인 복자을 한 검은 청년 그는 태극검상의 순회 흑 문룡이었다. 마지막으로 키가 팔척에 가까운 거인이 있었다. 얼굴에는 호우 명구를 썼으며 이마에 왕자가 쓰여 있다. 그는 오성단 호면백수의 순회 뇌호 대독권이라는 사나이였다. 실로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 눈보라밖에 보이지 않는 부캐의 설지에 이들이 나타난 것일까. 대체 무슨 이유로 신산 제갈사 가오성단의 다섯 순회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던 말인가. 신산 제갈사 그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혜를 담은 깊은 두 눈은 눈보라 속에 거대한 장벽처럼 버티고 있는 백급빙모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득 그의 입에서 놔주면서도 침착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준비는 그 말에 바로 뒤에 서있던 신창 단청뱅이 즉시 대답했다. 완료되었습니다. 소아들은 모두 영주님의 명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제갈사의 입가에 문득 신비한 웃음이 어렸다. 그는 시의 선을 광무염에게 돌렸다. 무염 예 내가 맡은 일은 광무염은 눈을 번뜩이며 대답했다. 완벽합니다.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불은 제가 배신해듬을 완전히 믿고 있습니다. 제갈사는 나직이 웃었다. 금불은 그렇게 경솔한 자가 아니다. 하나 그가 너를 믿든 안 믿든 그것은 관계가 없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제갈사의 행동과 말 생각 등의 모든 것은 범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것 뿐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숙여염에게 경쟁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오늘 밤 묘시에 우리가 쳐들어 감을 알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이번 싸움에 슬쩍 빠질 것이다. 제갈사의 말은 깊은 형비를 품고 있었다. 그는 숙여염을 항상 자신의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변에 그가 최소한도 크게 타격 입기를 바랄 것이다. 호호 더구나 숙여염이 죽는다면 그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한 명이 사라짐으로 그는 대단히 좋아할 것이다. 제갈사는 담담히 말했다. 그저 이번 숙여염과의 싸움에 그를 비롯한 조화성 고수들이 불참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너의 임무는 성공한 것이다. 제갈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청뱅 예 다시 한 번 모든 상황을 점검해보아라. 반청뱅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쉬오. 다음 순간 그의 모습은 눈보라 속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자 취를 감추고 말았다. 제갈사는 눈보라를 응시했다. 그의 심중에는 복잡한 생각이여 지럽게 교차하고 있었다. 내가 이런 큰 모험을 무릅쓰고 숙여염을 치려는 이유는 숙여염이 없어짐으로 해서 염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제갈사 대체 그의 깊고 깊은 책략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진정한 목적. 그 누구도 모른다. 제갈사는 입술을 지그시 물었다. 무영 고검령. 그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그와 나는 소식이 환전히 간절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서로를 너무 믿어버렸다. 아니 무영. 그는 나를 너무 믿는다. 제갈사의 눈에 그늘이 어렸다. 하나. 나의 힘도 이제는 거의 벽에 부딪혔다. 머리 하나만으로는 수십 대 이상 거대한 세력을 갖춘 조화성에 더 이상 대항하기가 벅차다. 제갈사의 고뇌. 그것이었던가. 고검령. 오직 그만이 염무를 꺾을 수 있다. 그의 진정한 능력은 나만이 안다. 20년 전 고검령의 능력은 실상 염무와 백중지세였다. 하나 세월이 흐른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느낄 수 있다. 고검령의 특수한 자질로 보아 그는 분명 염무에 위에 있을 수 있다. 제갈사는 펄펄 휘날리는 눈송이를 맞으면서도 조금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송단. 이것은 고검령을 끌어내기 위한 미끼다. 오송단을 키운 것은 무형이다. 이런 싸움에서 숙여염이 거꾸러진다 해도. 오송단의 과반수 이상이 쓰러질 것이다. 제갈사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이것은 최후의 고육직이다. 무형이 그 소식을 듣는다면 핏이 나타난다. 제갈사 그의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던가.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무형. 문득 제갈사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이제껏 염무에게는 경쟁의식을 그다지 강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하나 유독 무형 고검령에게는 심한 경쟁 심리를 느끼곤 했다. 항시 묘한 감정이 그의 기분에 깔려 있었다. 염무가 무의 천재라면 신사는 무니 천재였다. 하나 무형은 문물을 겸비한 천재였다. 그는 염무의 무와 신산의 문을 혼자 몸에 지니고 있었다. 더욱이 천하인들은 항시 무형과 신산을 한데 묶어 이야기한다. 하나 수십 년 간을 사귀었어도 실상 무형에 대해 그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토록 알아내려 했으나 결국 그는 무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아낸 것이 없었다. 신산은 종래에는 무형의 이름이 고검령이라는 사실조차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무형 당신이 나와 10년 이상 헤어져 있지 않았더라면 염무와의 싸움은 벌써 결론이 났을지도 모르고. 신산 제갈사 그의 희고 부드러운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의 두 눈은 여전히 차분했다. 하나 그 자신도 느끼지 못할 꾀한 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가 있는 이곳 이곳은 부캐였다. XXX 여인은 사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인의 그런 두 눈은 사슴을 닮아 있었다. 여인을 바라보는 사내의 두 눈은 뜨거웠다. 추효교 그녀는 숙여천릉의 시선에 문득 열심히 흔들리면서 겉잡을 수 없이 빨려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런 감정은 곧 그녀를 수줍게 했다. 서서히 노을 빛으로 물들어 간 그녀의 얼굴은 아래로 숙여졌다. 그때 숙여천릉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안았다. 추효교는 저항 없이 그녀의 품에 안겼다. 숙여천릉의 손은 가만히 그녀의 약간 달아오른 뺨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숙여천릉의 또 다른 손은 그녀의 옷단추를 향해 뻗었다. 톡! 두 번째 단추였다. 단추가 풀리자 추효교에 앞서피 살며시 벌어졌다. 뽀오얀 가슴에 속살이 드러났다. 그 속에는 터질 듯한 여인의 젖가슴이 젓가리개로 소중히 감싸여 있었다. 갖고 싶소. 숙여천릉의 숨결은 약간 거칠어졌다. 그는 입김을 뿜으며 용기를 낸 듯 손을 움직였다. 그러자 스르르. 상의가 추효교의 몸에서 흘러내렸다. 추효교는 흠칫했다. 아직껏 그에게는 보이지 않은 몸이었다. 하나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숙여천릉의 손이 앞가슴에 닿았다. 그리고 젓가리개가 아래로 당겨졌다. 조금 거칠은 동작이었으나 추효교는 왠지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두 눈을 감은 채 그가 하는 대로 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다만 그녀의 뺨이 완전히 도화빛이 되었을 뿐이었다. 숙여천릉은 점차 흥분되어 갔다. 그의 눈은 뚫어져라 눈앞에 팽팽하게 솟은 젓가슴을 보고 있었다. 처지지도 않았고 너무 크지 도작지도 않은 완벽한 가슴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젓가슴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추효교는 몸을 가늘게 떨었다. 하나 그녀는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 숙여천릉의 손끝에 분홍빛 돌기가 만져졌다. 그는 그것을 꼭 잡아 비틀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꼭 참고 가볍게 어루만졌다. 음. 본능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추효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전류와 같은 느낌이 돌기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는 것을 느끼며 신음을 바랬다. 그 순간 갑자기 뜨거운 입김이 바로 그 돌기에 느껴졌다. 그녀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숙여천릉의 입이 그녀의 돌기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한순간 꼭 담은 추효교의 입술이 벌어지며 안타까운 신음이 흘러나왔다. 숙여천릉은 유시를 입에 넣는 데 성공했다. 그는 나긋한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고 힘껏 그 유시를 품었다. 아. 여인의 동체는 뒤로 활같이 꺾어졌다. 동시에 그녀의 팔이 허우적거리더니 사내의 목을 휘어감았다. 남과 여는 한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었다. 숙여천릉은 그녀를 안았다. 그리고 침상으로 걸어갔다. 침상에 그녀를 눕힌 후 그는 자신의 옷을 벗었다. 훌륭하게 발달된 근육이었다. 그는 갈증이 있는 그 침을 삼킨 후 침상 위에 올랐다. 그의 손끝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추효교의 몸에 남아있는 옷을 전부 벗겨냈다. 마침내 추효교는 완전 나신이 되었다. 그녀는 눈을 꼭 감고 있었는데 얼굴이 상비된 채 약간 가슴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 위로 숙여천릉의 입김이 옮겨졌다. 서서히. 조각대는 파도에 따라 출렁거리기 시작했다. 파도는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그리고 구석구석 조각대를 흔들어댔다. 숙여천릉의 한 손이 가슴을 쓸어가고 다른 한 손이 또 다른 여체의 민감한 부분을 쓰다듬을 때마다. 아. 여체는 격련을 일으키며 신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여체는 무르익어 있었다. 4년 이상이나 억제해왔던 완숙한 여체에 숨어있던 정염의 불꽃은 한순간에 화려하게 문을 열고 터져오르고 있었다. 이윽고 파도가 해일이 되어 무섭게 조각대를 덮쳤다. 아. 합일 완전한 합일은 0과 6을 하나로 만들었다. 방 안에서는 끊임없이 신음이 들렸다. 절정 여인의 눈이 크게 떠진 것은 해일의 깊숙이 해안까지 조각대를 밀어올렸을 때였다. 아. 바로 그때였다. 황 꽈르르르르르르르르. 엄청난 폭음이 들렸다. 동시에 지축이 온통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렸다. 우르르르. 를륨. 헉. 숙여철릉은 대경실색하여 급히 고개를 돌렸다. 창문 창문에 화광이 충천하는 것이 비쳐 보이는 것이 아닌가. 숙여철릉은 땀에 젖은 몸을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으켰다. 최옥교는 아직도 나신으로 누운 채 두 눈을 가늘게 반개하고 있었다. 숙여철릉은 뛰다시피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가 창문을 활짝 열었다. 아. 그는 넋을 잃고 말았다. 화광 충천. 사태청이 있는 빈양곡 전체가 엄청난 화염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이럴 수가. 숙여철릉의 얼굴에는 핏기가 한순간 싹 가시고 있었다. 139. 북해 사태청 그곳은 완전히 불바다였다. 화르르르르르. 화염이 사방으로 충천하여 천지를 모조리 휩쓸어버릴 듯 맹렬한 기세였다. 지옥도 참혹한 불에 생지옥이 거기 있었다. 여우혈성의 고수들 그들이 허공에서 엄청난 양의 폭략을 투하한 것이었다. 화르르르. 화르. 타오른다. 미친 듯이 불타오른다. 그리고 비명. 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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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문을 찢어발기는 처절한 반말마의 비명이 장례를 비흥들었다. 불 그것의 위력은 실로 가공했다. 삽시의 주인은 불의 천지로 화했으며 북해 사태청의 고수들은 온몸이 숫덩이로 화해 죽어갔다. 화르르르르. 타다가. 아비규환. 엄청난 불의 홍수가 북해 사태청을 참혹하게 휩쓸고 있다. 돌연히 쳐들어온 수백 명의 오성당 고수들 그들의 맹렬한 기세에 북해 사태청의 고수들은 정신이 혼란하여 연신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화르르르. 크아. 케.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 속에 추풍낙엽 같이 쓰러지는 무수한 고수들 그들의 비명은 불바다로 화한 북해 사태청에 처절하게 메아리 쳤다. 아. 아. 어찌 이런 날을 꾸맨들 짐작했으리야. 사태청은 오성단에 의해 처절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었다. 숫야염 그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은 두 눈에 이글거리는 분노의 광망을 피운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뒤 북해 사태청의 절정 고수들이 일사불란한 태도로 실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정면 신산 제갈사와 오성단의 다섯 수뇌가 우뚝 숫야염 을 마주하고 서 있었다. 냉철하고 이지적인 성격의 숫야염 그도 이 순간 많은 분노를 억제하기 힘겨운 듯 입술가를 파르르 격련하고 있었다. 제갈사. 내가. 그의 음성은 냉정하게 식어 있었으나 감정의 격분이 실려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신산 제갈사의 청소한 얼굴에 문득 습관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20년 만인가. 숫야염. 그의 음성은 부드럽고 담담했다. 내가 간이 사태청을 쳐들어오다니. 신산 제갈사는 여전히 부드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3년 전부터 숫야염 너는 중원에 너의 세력을 꾸리기 시작했다. 염모와 계속 관계를 지닌 것이 너의 첫 번째 실수이고 중원을 넘본 것이 너의 두 번째 실수였다. 숫야염의 백미가 파르르 격련을 일으켰다. 신산부캐로 내가 직접 들어온 이상아 숫야염의 명예를 걸고 너를 돌려보내지 않겠다. 사태청이 쩡쩡 울리는 일성 노갈과 함께 도령 그는 옷자락을 떨치며 벼락같이 허공으로 도약했다. 동시에 위이이인. 가공할 한기와 함께 벼락같은 일장을 후려쳤다. 천지를 박살내버릴 듯 웅우하고 맹렬한 기세였다. 순간 광묘염과 단청뱅이 일성 백갈과 함께 동시에 맞섰다. 차악. 3인의 공격이 격돌하는 순간 콰아우. 천번째 곡에 가공할 폭음이 짙어져 올랐다. 그 가공할 여파에 숫야염은 나직한 신흥과 함께 뒤로 삼보 물러났다. 그 모습의 단청뱅은 앞면 가득 그 개의 미소를 떠올렸다. 후후. 숫야청주 당신의 무공이 개개인으로는 적수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 오성단 순회의 두 명이면 능히 당신을 꺾을 수 있소. 숫야염의 앞면이 무섭도록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두 눈은 투명하도록 차디찬 얼음장으로 변했다. 훗훗. 훗. 문득 그의 얄팍한 입술을 비집고 나직한 괴소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듣는 위로 하염음 미염모골이 송현해질 만큼 섬뜩한 한기를 느끼게 했다. 과연. 그런지 두고 보겠다. 문득 그의 장포가 터질 듯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와 함께 서리빨 같은 살기가 시뻘없게 그의 전신에서 나를 세우고 뻗쳐 올랐다. 실로 으스스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숫야 철릉 그는 오성단의 고수들을 닥치는 대로 배며 부친이 있는 빙백전으로 다가갔다. 채채채채 화릉. 헝. 날카로운 금속음과 포금이 잇따라 짙어져 오르는 장래 격전을 갈수록 치열해져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혼전으로 치닫고 있었다. 위잉 쾅쾅. 숫야 철릉은 오성단의 고수들과 맞서 싸우며 내심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자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하나같이 곶강한 무공의 소유자들이다. 대체 어떤 놈들이란 말인가. 그는 자신의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오는 한 인물의 목을 날리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헉. 비명도 없이 피분수가 속구쳤다.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숫야 철릉은 초조를 느꼈다. 그는 사방에서 지쳐드는 고수들은 배워나가며 급히 빙백전 방향으로 접근했다. 하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그의 마음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에게 빈틈없는 그물망처럼 덤벼드는 오성단의 고수들을 뚫기란 좀처럼 용이한 것이 아니었다. 이때 오성단의 고수들 중 누군가가 기세등등한 음성으로 외쳤다. 저자가 숫야 철릉이다. 바로 숫야염의 자식이다. 죽여라. 놈이 죽으면 사태청의 놈들은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것이다. 와. 그들은 드높은 함성을 내지르며 일제히 숫야 철릉에게로 덤벼들었다. 숫야 철릉의 중요한 얼굴에 서리빨 같은 분노가 뒤덮였다. 어림없는 소리. 다음 순간 슈슈슈. 그는 기케무비한 동작으로 양손을 뻗었다. 크아. 한 명의 고수가 몸이 양단되며 즉사했다. 하나 오성단의 고수들은 조금도 기세를 늦추지 않고 숫야 철릉을 지쳐들었다. 장래는 질퍽한 핏물로 씻기고 있었다. 빙백전. 콱콱콱. 대전을 통째로 허물어버릴 듯한 가공할 폭음이 잇따라 터져오르고 있었다. 숫야염과 오성단의 순회인 광무염과 단청 등 그들의 싸움은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미 수십 초를 지나고 있었다. 하나 전세는 오히려 숫야염의 우세였다. 그는 얼음장같이 냉혹한 눈빛으로 광무염과 단청댕을 노려보며 뼈를 얼릴 듯한 극음의 기공으로 그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쩌쩌전. 콱콱. 그의 투명한 양손이 눈부시게 허공에서 장면할 때마다 가공할 심의가 폭발하고 있었다. 이를 관전하던 흑무용 사태가 어려워지자 그도 검을 뽑아 가세했다. 하나 숫야염의 무공은 실로 통청 가공한 것이었다. 그는 3인의 공세에도 밀리지 않았다. 결국 서로 눈짓을 주고받은 육자경과 태도권마저 싸움에 가세했다. 오성단의 순회들이 한꺼번에 숫야염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우르르르르르르른 쾅쾅. 쩌저정. 불꽃튀는 금소금과 포금 싸움은 갈수록 점입가경이었다. 실로 가공하기 이를 데 없는 어마어마한 난전이었다. 신산 제갈사 그는 사태를 관망하며 내심 섬뜩한 전율을 느꼈다. 숫야염 예상에다. 오성단의 순회 5명의 합공에도 밀리지 않다니. 그는 안색을 침중하게 굳혔다. 이어 그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오성단의 고수들과 사태청의 절정 고수들과의 싸움은 갈수록 치열한 접전으로 치닫고 있었다. 죽고 죽이는 가운데 서로 사상자의 순은 기등하게 나타났다. 제갈사는 침중한 안색으로 내심 중얼거렸다. 숭일염이 이 싸움에 끼어들고 야후혈성이 미리 화탄을 터뜨려서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았더라면 이 싸움의 승부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 문득 숫야염에 지친 얼굴을 바라보던 그의 입가에 한줄기 드기의 미소가 어렸다. 숫야염. 이제 마각을 드러내는구나.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연무보다는 아래다. 오성단의 오수내는 연무와 싸우기 위해 무영이 키운 고수들이다. 그는 믿고 있었다.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들의 적수는 아니다. 이때였다. 욱. 한마디 짧은 신흥과 함께 숭야염의 어깨에서 피보라가 솟구쳤다. 흥뭉룡의 검이 어깨를 스친 것이었다. 크흐. 동시에 그는 어깨에 상처의 신경을 쓰는 순간 불에 밴드 등이 화끈해지는 것을 느꼈다. 크흐. 광무염의 입가에 드기의 미소가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의 손이 숭야염의 등을 강타한 것이었다. 숭야염은 앞면을 일그러뜨리며 순간적으로 신형을 비틀했다. 그 순간 츠츠쇠. 콱콱콱.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성단의 오수네들이 일제히 가공할 학공을 퍼부었다. 위기. 숭야염의 두 눈이 번쩍 칼날 같은 한기를 뿌렸다. 140죽음 잃어버리는 것들. 크아. 태. 숭야철능 그는 오성단의 고수 20여 명을 단숨에 베어 넘기고 마침내 빈백전에 입굴로 들어섰다. 들어서는 순간. 으아. 돌연 한 줄기 처절한 비명성이 안으로부터 들려왔다. 숭야철능은 일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 그것은 너무도 귀에 익은 음성이 아닌가. 그는 순간 발작적으로 외쳤다. 아. 안 돼. 다음 순간 휙. 그는 빈백전에 문을 박차고 벼락같이 안으로 뛰어들었다. 대전 안 맞들어선 숭야철능은 일순 몸이 뻣뻣하게 굳어졌다. 그의 두 눈이 찢어질 듯 무섭게 부릅떠졌다. 아. 아. 보라. 이 처참하고도 끔찍한 광경을. 숭야염 그는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의 성성한 백연백발은 온통 검묽은 피로 물들어있었다. 또한 가슴에는 한 자루 검이 관통해 있었으며 복구에는 짧은 단창이 박혀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전신에 눈뜨고 볼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입고 있었다. 숭야염의 주의 오성단의 오수뇌 중 한 명인 육자경이 쓰러져 있었다. 그는 상체와 하체가 분리된 채 나뒹굴고 있었다. 그의 옆 단청뱅이 입으로 피를 뭉클뭉클 쏟아내며 충 늘어져 잊었다. 나머지 삼인 역시 무사치는 못했다. 그들은 극심한 상처를 입은 듯 전신이 피투성이었다. 신산 제갈사 그 역시 안색을 무겁게 붙인 채 한쪽에 우뚝 서 있었다. 숭야철능의 안면 근육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 아버님! 그는 피를 토하듯 처절하게 외치며 그대로 숭야염에게 달려갔다. 이어 그는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한 숭야염을 부축했다. 아! 아버님! 천! 능! 숭야염의 경직된 입술이 간신히 벌어졌다. 그는 힘겨운 듯받 그 숭야철능을 응시하며 눈가를 파르르 격렬했다. 이! 고슬! 떠나라! 그리고 복수를! 굳어진 혀를 움직여 간신히 토해낸 한마디! 그 한마디 말이 끝난과 함께 주르르! 그의 입에서 검묽은 선열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푹! 그는 숭야철능의 부축도 아랑곳 없이 고목처럼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아들 숭야철능의 품속에서 축 늘어진 숭야염, 그의 최우는 처참했다. 아! 이렇게 하여 부캐의 제왕은 사라졌다. 이 땅에서 영원히 명렬한 것이다. 이에 얼마나 비통한 죽음인가. 기쁘고 감격스러운 자신의 회갑일 날 수많은 한을 품은 채 그는 죽었다. 숭야철능 그는 부친의 죽음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저 텅빈 눈동자로 참혹한 부친의 시신을 응시하고 있을 뿐, 그는 완전히 넋을 잃은 모습이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그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아! 아버님! 겨우 입술이 떨어지며 흘러나오는 그 음성은 차라리 피를 짜내 는 비통한 절귀였다. 그는 홈백을 빼앗긴 근 망연자실하게 서있었다. 이때 등 뒤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반천뱅의 두 눈에 잔혹한 살기가 번쩍였다. 다음 순간 쇠해. 그는 손에 단창을 잡더니 그대로 숭야철능의 등을 찍어갔다. 허나 숭야철능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서있을 뿐이었다. 위기일 발. 그때였다. 휙!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이 숭야철능의 등을 향해 날아들었다. 숨간챙. 요란한 금소금이 울리며 단천뱅의 단창이 무엇인가에 부딪혀 떨어졌다. 뒤이어 날아든 그것은 한 자루의 비수였다. 바로 이때 휙! 한 인형이 번개같이 안으로 날아들어 숭야철능의 몸을 낚아챘다. 이어 화장창. 인형은 그대로 창문을 부수곤 밖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실로 이 일련의 동작은 너무도 신속하고 깨끗하여 한 줄기 환영이 스쳐간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허나 이때 제갈사의 두 눈이 날카롭게 번뜩 빛났다. 어림없는 수자. 스. 그의 손이 창밖을 향해 그림자처럼 번뜩였다. 그 순간. 아아. 창문 밖에서 날카로운 여인의 비명이 들려왔다. 휙! 제갈사는 급히 몸을 날려 밖으로 나갔다. 광묘염도 그를 뒤따라 나왔다. 순간 제갈사는 보았다. 저 멀리에 하나의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사라지고 있는 것을 제갈사는 광묘염도 돌아보며 짤막하게 명했다. 우연 잡아라. 알겠습니다. 대답과 함께 펄럭스. 광묘염도 등 뒤에 날개를 활짝 펼치더니 일직선으로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숙야 철릉 그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 망연한 표정이었다. 마치 혼이 빠져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그런 그를 안고 사력을 다해 달려가는 그림자. 그 인형은 자의 여인이었다. 이윽고. 하하. 자의 여인은 더 이상 달릴 힘을 잃은 듯 불타는 어느 정각 앞에 서 비틀거리며 고꾸라졌다. 숙야 철릉은 그럼에도 여전히 망연한 표정에 초점 없는 눈빛을 보이고 있었다. 그의 두 눈에 타오르는 정각의 불길이 보였다. 허나 그의 눈빛은 초점없이 흐트러져 있었다. 문득 자의 여인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아. 그녀의 가슴은 온통 피투성이었다. 창백하게 핏기 가신 여인의 얼굴은 놀랍도록 아름다웠다. 빙결같이 맑은 피부에 서늘하고 깊은 눈매 심한 상처로 인해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으나 그의 아름다움은 조금도 가려지지 않았다. 아. 자의 여인 그녀는 뜻밖에도 자봉 매소련이 아닌가.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숙야 철릉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두 눈을 파르르 격렬했다. 소. 소련. 매소련은 몫이 힘겨운 듯 숨을 거칠게 몰아 쉬었다. 급. 급소를 맞았어요. 트. 틀린 것 같아요. 소련. 숙야 철릉은 매소련의 어깨를 부축했다. 매소련은 이미 사색이 짙은 얼굴이었다. 하나 그녀는 간신히 입술을 모아 다시 입을 열었다. 사형. 이미. 사퇴청은 끝났어요. 숭의겸은 이미 마교 고수들을 끌고 이곳을 떠났어요.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이제. 당신 자신뿐이에요. 그녀의 음성은 미약했으나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정신을 차려야 해요. 사형. 그녀는 숨이 턱에 닿은 듯 가쁘게 호흡을 몰아 쉬었다. 숙야 철릉은 매소련의 어깨를 거세게 흔들며 소리쳤다. 소련 죽으면 안 된다. 문등 매소련의 창백한 얼굴에 한 줄기 미소가 떠올랐다. 이어 그녀는 꺼져가는 음성으로 힘겹게 다시 입을 열었다. 그동안. 옥뚜오. 언니가 묻혀. 부러웠어요. 숙야 철릉의 눈빛이 흠칫 흔들렸다. 매소련은 편안하게 미소 지으며 미약한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사형의 가슴은. 묻혀. 따뜻하군요. 소련. 너. 매소련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숙야 철릉은 문득 그녀의 아름다운 두 눈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느꼈다. 소련. 그는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매소련의 심장에 귀를 갖다댔다. 이미 그녀의 심장은 박동을 멈추고 있었다. 숙야 철릉의 안면이 부르르 격련을 일으켰다. 이럴 수가. 그의 내부가 무섭게 뒤흔들리며 피가 들끓기 시작했다. 전신을 태울 듯한 극렬한 분노와 원한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증오심이 마구 뒤엉켜 그의 심장을 쥐어뜯었다. 그는 핏발이 선 눈으로 입술을 꽉 깨물었다. 매소련은 두 눈을 뜬 채 숨져 있었다. 순간 숙야 철릉은 보았다. 굳어진 매소련의 눈동자 속으로 보이는 하나의 희미한 그림자를. 그 그림자는 점차 확대되어 매소련의 두 눈에 가득 들어와 비쳤다. 숙야 철릉은 질끈 피가 나도록 입술을 악물었다. 이어 빙글. 그는 몸을 돌려 세웠다. 그와 동시에. 가거라. 쌓인 분노가 일제히 폭발하는 듯한 엄청난 노가를 터뜨림과 함께 그의 우수가 눈부신 선광처럼 허공으로 뻗쳤다. 크아. 허공에서 폐부를 뒤흔드는 처절한 단말마의 비명이 메아리쳤다. 이어 쿵. 피분수가 솟구치더니 허공으로부터 한 명의 인물이 몸이 두 동강이 난 채 떨어져 내렸다. 아. 광무염 바로 그가 아닌가. 그는 허공에서 숙야 철릉을 암습하려다가 오히려 당하고 만 것이었다. 어느새 숙야 철릉은 오른손에 한 자루 검을 뽑아 들고 있었다. 투명한 검신에는 선연한 핏물이 타느리고 있었다. 문득 숙야 철릉은 차갑게 응결된 시선을 메소련에게 돌렸다. 그 외에 식어버린 눈동자의 한 줄기 연민과 고통의 빛이 얽혀들었다. 화르르르르. 그의 주위로 거대한 불길이 치솟아 오르며 정각이 타오르고 있었다. 숙야 철릉은 무심한 눈빛으로 불타는 정각을 응시했다. 점차 그 외에 두 눈이 얼음장같이 냉혹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이제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오직 당신 뿐이에요. 메소련의 마지막 음성이 그의 내리 속을 고통스럽게 채찍질했다. 흐흐흐. 숙야 철릉에 굳게 닫혀진 입술을 비집고 났고 음울한 괴소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간절한 음성으로 불을 지졌다. 옥디옥. 다음 순간 그의 신형은 불길을 해치고 이미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휘이이이인. 부캐의 바람은 뼈를 얼릴 듯 차디차다. 더구나 폭설까지 동반하여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사퇴청 박이곳은 백극빙모산의 중격이었다. 추역교 그녀는 이곳의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 누워있었다. 그녀의 앞 한명의 조인이 신락같이 음산한 웃음을 흘리고 서있었다. 호호. 여우혈성의 고수였다. 대체 어찌 된 상황이란 말인가. 추역교는 숙야 철릉이 나간 직후 급히 옷을 입고 따라 나오다가 여우혈성의 고수에게 잡히고 만 것이었다. 지난 4년여간 거의 무공수련을 하지 않은 추역교였다. 따라서 그녀의 실력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다. 더구나 그녀는 연약한 여자가 아닌가. 앞을 막는 여우혈성의 고수에게 꼼짝없이 붙들려 요요를 찍힌 채 이곳으로 끌려온 것이다. 눈매가 가늘고 창백한 인상의 조인은 문득불길에 휩싸여 있는 사태청을 응시했다. 그의 입꼬리에 만족한 미수가 걸렸다. 이제 사태청은 끝이다. 이어 그는 고개를 돌려 눈보라 속에 누워있는 추역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야릇하게 번쩍였다. 호호. 사태청 내에서 너 같은 미녀를 만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추역교는 붉은 입술을 꼭 담으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눈 보라 속에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은 실로 눈부시도록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움은 사내들의 넋을 빼놓기에 좋겠다. 조인은 탐욕적인 미소를 피워 물었다. 이것은 분명 나의 복이나 다름없다. 그는 추역교의 아름다운 몸매를 천천히 쓸어보며 취한 듯 중얼거렸다. 내 여색을 밝히는 인물은 아니나 너는 나의 그런 마음마저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워. 추역교에 꼭 감고 있는 긴 속눈썹에 파르르 떨렸다. 안타깝게도 오성단의 율법에는 여색을 밝히는 것은 금기로 되어 있다. 하나. 나는 참을 수 없다. 조인의 눈빛이 뜨거운 욕망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추역교는 절망적인 아득함을 느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해슥할 정도로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은 악몽이다. 이것은 현실이 결코 아니다. 그녀의 내부에서 끝없이 이 순간을 부인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렇다. 그녀는 악몽을 꾸고 있는 심정이었다. 허무하게 불타는 사태청 숙하 철릉은 생사조차 확인할 길 없다. 더욱이 지금 그녀의 앞에는 자신의 육체를 탐하려는 인물이 있다. 대체 어찌 믿어야 좋단 말인가. 문득 추역교의 가슴으로 뻐근한 아픔이 밀려들었다. 나란 계집은 왜 이리도 행복과 거리가 멀까. 세상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이 저려왔다. 가지런한 그녀의 속눈썹 사이로 문득 맑은 이슬이 비쳤다. 그녀의 내리 속으로 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절실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장철릉과 숙하 철릉의 얼굴이었다. 하나 체념은 빠를수록 좋았다. 추역교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그녀는 곧 차분하게 이성을 되찾았다. 이어 문득 그녀는 눈을 떴다. 응. 이미 조이는 그녀의 탐스러운 가슴을 더듬고 있었다. 추역교는 전신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하나 그녀는 지그시 입술을 물며 차분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한창 멸에 들떠있던 조이는 의아한 듯 고개를 들고 추역교를 바라보았다. 추역교는 시선을 피하며 침착한 음성으로 말했다. 이런 상태에서 야압을 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아요. 응. 조인의 가느다란 눈동자에 기이한 빛이 스쳤다. 그렇다면. 추역교는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차피 나는 당신의 적수가 되지 못해요. 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유로 응하고 싶어요. 조이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했다. 좋다 나도 나무토막과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어 그는 가볍게 손가락을 퉁겨 추역교의 혈도를 풀어주었다. 추역교는 혈도가 풀리자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이어 그녀는 단정하게 옴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 모습을 야릇하게 지켜보고 있던 조인. 그는 이윽고 탐욕스러운 웃음을 흘리며 팔을 벌렸다. 흐흐. 자 이리 오너라. 문득 추역교는 서늘하고 깊은 눈으로 조인을 응시했다. 이어 그녀는 쓸쓸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미안하군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조인의 안색이 흠칫 변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추역교는 대답 대신 뒤로 걸음을 옮겼다. 그 모습에 조인은 멈칫하며 황급히 소리쳤다. 더 가지 마라. 그 뒤는 절벽이다. 추역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알아요. 이곳 지리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죠. 내가 어릴 적부터 자라온 곳이니까요. 그녀의 음성은 쓸쓸하고 비감하게 흘러나왔다. 이 절벽 아래에는 한 혈개가 흐르죠. 그곳에 빠지면. 시체조차 찾지 못해요. 조인의 안색이 거듭 변했다. 추역교는 말을 하면서도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하나 조인은 미처 그녀를 말려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추역교는 걸음을 옮기며 다시 말을 이었다. 과거. 나는 그곳에 빠져 죽은 사람을 몇 명 알고 있어요. 하나. 이제 곧 그들의 숫자에 한 명이 더 추가될 거예요. 뭐. 무슨. 그 순간 빙글. 추역교는 가볍게 몸을 돌려 세웠다. 이어 휙. 그녀는 그대로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닌가. 아차. 그제서야 조인은 번쩍 정신을 차리며 급히 절벽으로 달려갔다. 추역교의 섬세한 교구가 유성처럼 까마득히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순간 펄러. 조인은 황급히 등 뒤에 날개를 펴서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다. 쇠. 실로 무서운 속도였다. 허나 아무리 그가 빠르다고는 않아 추역교에 떨어지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그가 채 반도 내려가기 전에 이미 추역교의 모습은 절벽 아래 한혈계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뒤. 빌어먹을. 조인은 소태식은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이어 휙. 그는 몇 번 허공을 선회하며 추역교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하나 결국 그는 낭패한 얼굴로 포기하고 말았다. 무섭게 포마를 일으키며 휘돌고 있는 한혈계로 접근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휙. 그는 날개를 활짝 편 채 그대로 몸을 날려 그곳에서 사라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추역교를 삼킨 한혈계. 그 소용돌이는 계속 거칠게 계곡을 휘감아 흐르고 있었다. 쿠르르르른. 아아. 추역교 비운의 여인이여. 141회. 제갈사 그는 불타는 사태청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금 그의 눈빛은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다. 그의 등 뒤에는 단청뱅을 위시하여 대독관 흥뭅령이 서 있었다. 단청뱅이 들뜬 음성으로 말했다. 결국. 북해 사태청도 우리의 손에 무너졌습니다. 천하가 이 사실을 알면 경악할 것입니다. 하하하. 연무에 일그러진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하나 제갈사는 여전히 침묵했다. 단청뱅은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다. 북해 사태청의 고수들 중 치알 이상이 척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아들은 대부분 도주했습니다. 하나 그들 정도로는 사태청을 다시 재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갈사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약간 가라앉은 음성이었다. 우리 쪽의 피해는 단청뱅의 호쾌하던 얼굴에 한가닥 어두운 그늘이 어렸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180명이 죽었습니다. 특히 육자경과 광무염의 죽음은 큰 손실입니다. 제갈사의 눈썹 끝이 가늘게 떨렸다. 180 오성단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진 셈이군. 문득 그는 몸을 돌리며 말했다. 돌아가자. 툼. 갑자기 어디선가 둔중한 북소리가 울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마치 천둥 소리 같았다. 천지가 찌르릉. 윌렸다. 첫 음파는 은은했으나 여운이 커지면서 우레같은 느낌을 주었다. 제갈사의 안색이 굳어졌다. 이 소리는 이때 둥. 또 한 번의 북소리가 들렸다. 중인들은 모두 긴장했다. 그때 제갈사가 침중한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마고. 그 말에 흑웅룡의 시커먼 얼굴이 실룩였다. 고황해사하. 그의 부르짖음과 함께 다시 북소리가 울렸다. 둥. 이번에는 더욱더 큰 소리였다. 위잉. 눈발이 음파에 진동되어 미친 듯이 회오리쳤다. 그 뿐 아니라 산 계곡을 타고 메아리쳐 무시무시한 괭은 이 울렸다. 그 순간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 꽈르르. 릉. 눈사태. 바닥에 쌓인 눈에 금이 가고 건너편 산의 만년 빙설이 와르르 허물어져 내렸다. 띠야. 이번에는 무시무시한 괴성이 들렸다. 그것은 너무나도 날카로워와 마치 새를 긁는 듯 귀청을 올려댔다. 티르르. 그야말로 소름끼치는 소리였다. 단천뱅은 고개를 들려 제갈사를 응시했다. 그의 안색은 크게 일그러져 있었다. 영준님. 이 소리는 심화 관중의 첫 마음입니다. 제갈사는 침묵했다. 하나 이미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설마. 신산 제갈사 그는 모든 일을 침일하고 완벽한 계산 속에 시행하는 인물이다. 하나 이런 경우 그는 처음으로 가슴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13사 그들이. 그의 고요하기만 하던 눈빛이 한 점 동요가 일어났다.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을 아는 자는 조화성 내에서 오직 금불 숭의견뿐이다. 하나 그가 그 사실을 조화성에 알렸다 해도 13사가 이곳까지 올 시간적 여유는 전혀 없지 않은가. 제갈사는 점차 자신의 계획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둥. 또다시 북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스스스스스스. 제갈사의 눈앞에 눈보라를 헤치며 나타나는 인형들이 있었다. 모두 유긴이었다. 위, 화류융. 눈보라는 더욱 세차게 불었다. 하나 눈보라 속에 나타난 유기는 마치 땅속에서 소산한 듯 유형처럼 표월하게 그 자리에 서일었다. 맨 앞 초승달 눈에 탈을 쓴 회의인이 옷자락을 나붙이며 서일었다. 아, 담자개 바로 그가 아닌가. 마교의 소종사 담자개가 이곳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의 옆에는 무심하고 잔인하게 생긴 애꾸눈의 중년인이 서 있었다. 얼굴 전체에 끔찍한 상처가 나 있고 손에 장검을 쥐고 있었다. 사검 막청이었다. 또 그 옆에는 괴인이 있었다. 거대한 관을 짊어진 거구의 괴인이었다. 심화 관중이었다. 또 그 옆에는 하얀 중립을 쓰고 손에는 백장미를 가볍게 쥐고 있는 동로장미 소문표가 기이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다. 그리고 손에 조그만 북과 다른 손에 북채를 들고 있는 키가 작은 노인의 모습도 보였다. 그를 본 순간 제갈사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달삭였다. 고왕 회사아. 제갈사는 다시 시선을 돌렸다. 여인이었다. 장발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무섭도록 창백한 얼굴을 가진 미녀가 서 있었다. 아름답다 못해 뒤뒤 마저 서려있는 여인이었다. 뒤서시 우문산녀. 제갈사는 내심 고개를 저었다. 마교 13사 중에서 6명이 이곳에 나타나다니. 이때 제갈사의 안색이 변했다. 그는 육사의 등 뒤로 수백의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뒤늦게 발견한 것이었다. 그것을 본 순간 제갈사는 가슴이 서늘히 식는 것을 느꼈다. 염모. 그에게 역으로 걸렸다. 놈은 사태청을 미끼로 나를 이곳 부캐에 끌어들인 것이다. 하나 제갈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한데 어떻게 그가 나의 계획을 미리 눈치챘단 말인가. 그의 생각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마교 소종사 담자개가 그를 향해 입을 열었기 때문이었다. 신산 제갈사 이제 그대는 그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 제갈사는 제갈사였다. 제갈사는 침착하게 오히려 물었다. 자네가 천면종 담자개 마교의 소종사인가 담자개는 팔 사이에 그 무기력한 눈동자를 깜빡였다. 그렇다. 제갈사는 그를 지그시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소문은 많이 들었다. 담자개의 두 눈이 괴이한 빛을 띄었다. 우리의 등장이 뜻밖이었을 것이다 신산. 제갈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물었다. 염모의 계략이었나. 그 말에 담자개는 괴이한 웃음을 흘려냈다. 그러는 사이에 그의 두 눈은 더욱더 무기력해졌다. 그렇다. 살인 혈첩이 전달된 것이다. 제갈사는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다. 어떻게 내 계획을 알았느냐. 바로 그때였다. 그 대답은 내가 해주지. 끝밖에도 제갈사의 등 뒤에서 음성이 나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갈사는 가슴이 철렁했고 정광석화처럼 몸을 돌렸다. 하나 이미 늦었다. 헉. 욱. 그는 돌아서는 순간에 가슴의 일격을 맞았다. 엄청난 충격에 그는 뒤로 7,8고나 주르륵 밀려났고 입과 코로는 피 분수가 뿜어져 나왔다. 그의 눈은 크게 부릅떠졌다. 그를 친 장본인이 눈앞에 있었다. 네오 대독관.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었다. 대독관. 네. 내가 배신을. 순간 대독관은 광소를 터뜨리며 말했다. 으하하하하. 나를 대독관이라고 했느냐. 대독관은 이미 오래전에 나에게 죽었다. 너. 너는 그럼. 대독관은 음침한 배소를 흘리더니 호명구를 벗었다. 순간 전혀 다른 얼굴이 드러났다. 그 얼굴은 요미스러울 정도로 준수한 미남자의 얼굴이었다. 순간 그자의 키가 거짓말처럼 두 자나 줄어들더니 육척이 되었다. 무정도. 무용초. 그렇다. 놀랍게도 대독관 행세를 하던 인물은 바로 마교 13사의 일원인 무정도 무용초 그였던 것이었다. 무용초는 예전보다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다. 하나 그의 두 눈은 과거보다 더욱더 무정해 보였다. 무용초는 제갈사를 응시하며 말했다. 신산 지난 반년간 너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신혈을 다 기울렸다. 그의 두 눈은 음산했다. 모골이 송연하도록. 제갈사는 여전히 피를 입가장자리로 흘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이때 넋을 잃었다. 정신을 되찾은 단청뱅이 폭발을 터뜨렸다. 무용초. 내 놈을 내가 죽여주겠다. 그는 번개같이 등 뒤에서 두 개의 단청을 뽑더니 그대로 무용초를 공격했다. 쇠. 하나 그 전에 소리 없이 그의 앞을 가로막는 인형이 있었다. 사검 막창이었다. 흐흐. 너는 내가 상대해주마. 그의 수중에서 장검이 번쩍였다. 칵칵. 불꽃이 퉁기며 두 개의 단청이 퉁겨나갔다. 단청뱅은 애당초 막창의 적수가 아니었다. 막창이 장검을 휘두 의자 그는 대번에 손발이 어지러워지며 뒤로 밀려나갔다. 이때 무정도 모용초는 제갈사를 노려보며 음산한 웃음을 흘려냈다. 흐흐. 제갈사 너로 인해 20년 전. 나의 모든 행복이 무너졌다. 그 말에 제갈사는 얼굴 가득히 의혹의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모용초의 눈에서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피어올랐다. 내가 세운 계획으로 성주께서 상처를 입으셨다. 성주는 그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의 행복을 무너뜨렸다. 내 사랑하는 여인을. 제갈사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지금 모용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리 천의 두뇌를 가졌다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모용초는 감정이 격해지는 듯 안면을 격렬시켰다. 이 사실을 반년 전에야 알았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내가 해야 할 일만 남았을 뿐이다. 신산 제갈사는 난생 처음으로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너를 죽이는 것이다. 제갈사. 스르. 릉. 모용초는 칼을 뽑아들었다. 그는 더 이상 뜸을 들이지 않았다. 검을 치켜 세운과 동시에 냉가를 터뜨렸다. 무급할로 도세의 최후 초식이다. 파아하아. 도약끈은 무섭게 도약했다. 그의 신형은 칼과 하나가 되어 허공으로 뛰어올랐다. 그 순간 도약하면서 그의 내리에 환상처럼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후추형. 바로 그녀의 얼굴이었다.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은 반년 전이었다. 그때 그녀는 술과 황매 몸이 상할 대로 상해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죽어가면서 모용초에게 허망하게 웃으며 이야기했다. 처절하고 가증스러우며 저주스러운 그녀의 한눈. 그녀가 왜 그토록 미쳐야만 했던가 그 이유를. 초랑 20년 전 모용과 신산이 아버님을 해치려한 그날. 두 사람의 완벽한 합공과 함정에 걸린 아버님은 극적으로 죽음일고 직전에서 탈출했어요. 하나 그로 인해 아버님은 중상을 입어 폐양식 탈격락을 다치는 불운을 입었어요. 한데. 그 상세를 치료하는 와중에서. 주와 인마에 빠지고 말았지요. 결국 상상도 하지 못할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님은 양기가 팽창하여 이 성을 잃고 간호하던 나를. 나를 겁가냈어요. 호호호호호. 그녀가 상관을 한 것이죠. 호호호. 초랑 그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다시 볼 수 있단 말인가요.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다고 했으나 내게는 너무나 먼 것이에요. 초랑 나는 모든 것을 저주해요. 지금 이 순간마저도. 아버님도 당신도 증오해요. 또한 더러운 나의 육체와 영혼까지도 저주해요. 이제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은 끝이에요. 끝. 호호호. 더러운 삶이며 한까지도. 호호호호호. 하늘도 땅도 신조차 과연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무용초 그는 허공에 떠있었다. 그의 두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취영러는 죽었어도 내가 내게 남긴 그 상처는 이제 영원히 치유할 수 없게 되었다. 칼과 인간의 몸은 하나가 되었다. 우주와 인간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가 공간을 베었다. 그리고 파아아. 피가 허공을 가득 메웠다. 회오리 바람에 따라 춤추던 눈송이조차도 한순간에 새빨갛게 물들었다. 제갈사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는 내심 가느다랗게 웃었다. 염무 내가 이겼다. 피가 번졌다. 히디인 설치 위를 피가 물들였다. 부쪽이 난 신산 제갈사의 몸은 새하얀 눈 위에 피를 뿌리며 거꾸러지고 있었다. 모든 것은 종을 구하고 있었다. 무정도 무용초 그는 칼을 움켜진 채 우뚝 서있었다. 사위는 조용했다. 그토록 기승을 부리며 몰아치던 눈보라조차 멎어있었다. 이미 단청뱅도 죽어있었다. 막청의 검의 허리가 끊긴 채 눈 위에 그의 육신은 따로따로 누워있었다. 흥뭅룡도 머리와 몸이 분리된 채 저만큼 빙굴고 있었다. 오성단은 사방에서 포위된 채 무너졌다. 마교 13사와 마교의 고수들에 의해 그토록 무적을 자랑해오던 오성단은 결국은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만 것이었다. 무용초의 곁으로 담자개가 다가갔다. 형님. 무용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망연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로 히끗한 눈송이 하나가 떨어지더니 녹아내렸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문득 굵은 눈물이 솟아나왔다. 형님. 담자개가 그를 불렀다. 그 순간이었다. 흐흐흐흐. 흐흐. 하하하하. 무용초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걸어가며 그는 마치 눈앞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듯 중얼거렸다. 취영 내하는 내가 갚았다. 한데 너는 왜 울고 있느냐. 왜? 형님. 담자개는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비켜. 보련무용초는 버럭 외치더니 그를 뿌리치고 앞으로 휘청휘청 걸어갔다. 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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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모습은 13사가 보는 앞에서 점점 사라져갔다. 으하하하하하. 절기와 같은 광소가 들려왔다. 무용초는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이미 제정신을 상실한 듯 씹었다. 점차 그의 모습은 벌판 저쪽으로 사라져갔다. 마교 13사의 유기는 모두 어두운 안색으로 그가 사라져간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다. 문득 사건막청이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내가 뒤따라 가보겠다. 그러자 뒤서시 우문사녀가 염려스러운 듯 말했다. 조심하세요. 모용공자는 지금 제 정신이 아니에요. 막청은 그녀를 바라보며 쓴 웃음을 지었다. 그가 나를 죽인다 해도 어쩔 수 없소. 왜냐하면 그는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나의 친구니까. 곧 그의 모습도 모용초가 사라져간 곳으로 점점 멀어져갔다. 오사는 모두 그들 두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 같다는 이상한 애상을 느끼면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마교 13사 그들은 보이지 않는 기이한 운명의 끈에 묶인 공동이 운명대를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이다. 눈 어느턱 잠시 그쳤던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곳 북해였다. 142. 막부산 강서성에 위치한 명상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타. 막부산으로 접어드는 소로에 문득 두필의 말이 나타났다. 두 명은 모두 중립을 쓰고 있었다. 한 사람은 키가 헌칠했으나 한 명은 호리호리하며 키가 작았다. 그들은 다름 아닌 장철린과 천사예였다. 천사예는 여전히 남장을 한 차림이었다. 두 달 전 황궁을 떠난 장철린은 구령장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북경성에 참사 소식을 들었다. 그로 인해 그는 큰 충격과 슬픔을 느꼈다. 하나 이미 황실은 그의 소관을 벗어나 있었다. 태진왕의 죽음으로 인해 황실과 그의 관계는 끊어진 셈이었다. 하나 또 다른 소식이 그를 한동안 경악과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것은 바로 신산의 죽음이었다. 북해 사태청의 멸망과 함께 정도의 구심점이었던 신산 제갈사의 죽음이 이루어진 북해에서의 사건은 그에게 엄청난 허탈감을 주었다. 한동안 그는 허탈감에 빠져 있었다. 신산의 죽음으로 전 무림은 경동했다. 조화성의 그동안의 야욕을 억제한 신산의 죽음은 정도 무림에 조종이 울린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조화성의 혈겁은 더욱더 무림을 피로 물들이고 있었다. 장철림 마침내 그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그 결심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마침내 그는 10일 전 구령장원을 떠났다. 천사일만 데리고 떠난 것이었다. 그는 떠나기 전 구령장원의 소아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내렸다. 그는 10일 후 이번 막구산에 이르게 되었다. 그가 막구산에 온 것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 막구산에 들어서자 공기는 한층 싱그러워지고 하늘은 더욱 높아 보였다. 아! 정말 좋은 날씨예요. 하늘고 너무나 맑아요. 천사에는 탄성을 바라며 즐거운 듯 말했다. 하나 장철리는 그녀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암만 바라보고 있었다. 천사에는 멈칫했다. 그녀는 약간 얼굴을 불켰다. 하나국 그녀는 그윽한 음성으로 말했다. 용대인님. 장철리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녀를 응시했다. 천사에는 그의 시선을 봤자 얼굴을 약간 다소곳이 숙이며 물었다. 막구산엔 왜 오셨나요? 장철리는 담당이 말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을? 한 선생이란 분이요. 한 선생. 천사에는 물론 그 임무를 알 리가 없었다. 하나 여인이란 늘상 호기심이 많은 법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장철리는 빙긋 웃었다. 하나 그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말을 몰뿐이었다. 실상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있었긴 해 그녀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살로가 험해져 더 이상 말을 탈 수가 없게 되자 말을 내렸다. 이어 좁은 살로를 따라 올라갔다. 선인대 막구산의 명소 중 하나로 까가지른 듯한 직벽을 말한다. 장철리는 선인대 아래에 이르러 걸음을 멈춰왔다. 선인대는 최소한 200장 이상의 높이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다. 천사에는 무공을 익힌 무리매임이 아니라 벌써 지칠 대로 지쳐있었다. 이곳에 있다고 했다.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장철리는 까마득한 선인대를 올려보았다. 하나 곱 그는 입술을 지그시 물었다. 기왕 나성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뜻을 달성하리라. 그는 고개를 돌렸다. 천사에는 몹사 힘이 드는 듯 어깨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장철리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사예 나를 꼭 잡으시오. 천사이가 의아하는 찰나 휙. 장철리는 그녀의 허리를 한 손으로 껴안고 허공으로 신형을 날렸다. 천사에는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얼떨떨하여 그녀는 상황 판단을 잘할 수가 없었다. 하나 정신이 들자 이번에는 눈을 꽉 감고 마는 그녀였다. 그녀의 눈 아래 보이는 것은 까마득한 절벽이었다. 셋. 세상에 인간이 날다니. 용대인께서 이런 신기를 부리시다니. 그렇다. 장철리는 그녀를 옆구리에 낀 채 선인대를 오르고 있었다. 휙휙. 한 번 도약할 때마다 그는 삽시의 사우장을 솟구쳐 올랐다. 선인대 위 방원삼 마장쯤 되는 초지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모옥 한 채의 모옥이 선인대 위에 지어져 있었다. 장철리는 그 모옥을 본 순간 불안했던 마음이 가라앉았다. 저곳이 한 선생의 거처인 것 같구나. 그는 모옥 앞으로 걸어갔다. 모옥은 급히 건박하고 조촐해 보였다. 장철리는 모옥의 문앞으로 다가가 입을 열었다. 안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하나 모옥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장철리는 다시 한 번 더 불러보았다. 역시 대답이 없었다. 장철리는 의아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열어보았다. 모옥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즉각 판단을 내렸다. 방 안에 먼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람이 살고 있다. 장철리는 망설이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전체적으로 나무로 천정과 벽 그리고 바닥을 이루어 놓아 은은한 나무 향기가 풍겼다. 장철리는 등나무로 만든 의자에 앉았다. 천사에도 따라 들어와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이때 문득 장철리는 두 눈에 이체를 띄더니 등에 매고 있던 검을 뽑았다. 그의 행동에 천사에는 의아해했다. 하! 장철리는 검을 나무 탁자에 깊숙이 꽂았다. 그의 행동에 천사에는 가슴이 철렁했다. 대체! 어쩌시려고! 그녀는 장철리는 행동에 대해 무엇인가를 물으려다가 말을 삼켜버렸다. 모옥으로 들어오기 전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주위를 준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었다. 이때 거꾸로 검을 꽂은 장철리는 그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신산이 죽은 소식을 접한 그날 장철리는 중대한 결심을 굳혔다. 역천후의 말대로 그는 무림천하를 일통시킬 결심을 한 것이었다. 하나 그 엄청난 대업을 이룩하기에는 그의 힘은 너무나 미미했다. 그는 자신을 잘 알고 있었다. 강해져야 했다. 아니 천하에서 가장 강한 사나이가 되어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네 가지 계획을 세웠다. 그 네 가지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막부산의 한 선생을 찾는 것이었다. 초당의 장립노인 낙일건 유경승의 말을 참고로 하여 한 선생을 만나기 위해 막부산으로 출발한 것이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모옥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장천리는 눈을 감은 채 생각했다. 발자국 소리가 둔탁하고 평범하다. 저 소리로 미루어 무공을 익힌 자의 발걸음은 아니다. 설마. 그는 약간 혼란을 느꼈다. 그때 발걸음이 멈추어지며 문이 열렸다. 문 앞에 나타난 자는 칠순노인이었다. 어지럽게 백발이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온통 주름살투성이었다. 노인은 허름한 마예를 입고 있었으며 허리에는 호루병을 옆구리에는 약초바구니를 매달고 있었다. 그는 아직 방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 듯 뭐라 흥언흥얼거리며 들어왔다. 그러다 비로소 장천린을 발견한 듯 흠칫했다. 그리고 나무 탁자에 꽂혀있는 검을 발견하고 안색이 변했다. 고. 공자는 늘시기에. 그는 더듬거렸다. 말투로 보아 그는 영락없는 촌로였다. 장천린은 감담히 말했다. 선인대에서 사람이 사는 곳은 오직 이곳 뿐이오. 촌로는 여전히 더듬거렸다. 그. 그렇소만. 이 모옥에는 노인장 말고 또 누가 살고 있소. 촌로는 눈을 껌뻑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이 늙은이. 혼자 살고 있습지요. 그럼 노인장의 한 선생이시요. 그 말에 노인의 두 눈 깊숙한 곳으로부터 이채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그건. 늙은이가 그냥 붙여본 이름이오. 그냥 한가하고 일이 없어서. 장천린은 문득 안색을 차갑게 굳히며 말했다. 나는 검의 수업자이오. 천하를 유랑하며 각차의 검의 달인을 찾아다니며 기문을 하고 있소이다. 한 선생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온 것이오. 그 말에 노인, 즉 한 선생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허허. 노부가 칼을 만진 것은 오직 반찬을 만들 때 뿐이오. 장천린은 여전히 차갑게 말했다. 칼이 아니라 검이오. 한 선생은 눈을 멀뚱거리며 탁자에 꽂힌 검을 바라보았다. 노부는 검을 만져본 적이 없소. 장천린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나는 낙일검 유경승이 헛소리하는 사람이라고는 믿지 않소. 다음 순간 그는 탁자 위에 검을 뽑아 그대로 한 노인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번쩍. 검은 한 노인의 정수리로 정광석화처럼 떨어졌다. 유노인 당신의 말이 거짓이었다면 한 죄 없는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오. 한 선생의 얼굴이 굳어졌다. 도령 그는 무엇인가를 들어 검을 막았다. 칭. 장천린의 검은 옆으로 퉁겨나갔다. 한데. 놀랍게도 한 선생이 막은 것은 한 줄기의 약초가지가 아닌가. 실로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장천린은 검을 늘어뜨리며 미소 지었다. 유노인은 과연 거짓을 말하지 않았군. 한 선생은 그를 노려보며 냉엄하게 물었다. 공자 앞에 인물이 만일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지금쯤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오. 장천린은 담담히 말했다. 나는 나의 판단을 믿소. 그리고 자신을 숨기려는 한 선생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은 그것뿐이었소. 이해해 주시오. 한 선생은 기이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대체 무엇 때문에 노부를 찾아온 것이오. 장천린은 담담하나 진지한 어투로 말했다. 아까 말한 대로 검의 수업자이오. 검의 달인과 비물을 하고자 하여 온 것이오. 한 선생은 그를 응시하다가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노부는 검을 놓은 지 이미 오래되었소. 장천린은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검은 다시 지면 되는 것이오. 하나 노부는 원치 않소. 그러면 내가 원하게끔 만들겠소. 슈욱. 장천린은 들고 있던 검으로 그대로 한 선생의 목줄기를 찔렀다. 카칵. 이번에도 한 선생은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이번에는 약초 바구니로 그의 공격을 막아낸 것이다. 한 선생의 얼굴에는 은은한 분노의 빛이 어렸다. 공자는 극히 무례하오. 어찌 은둔한 사람에게 검을 쥐게 하려는 것이오. 장천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무서운 쾌검이었다. 잔인하고 혹독한 검식이었으므로 한 선생은 안색이 괴이하게 변했다. 장천린의 검법 그것은 자부경상에 나오는 검법으로 현랑시비검 중 제7초였다. 쏘아. 잔혹한 검식이 한 선생을 난자할 듯 몰아쳤다. 하나 그 순간 한 선생의 몸은 마치 갸냘풍 갈대가 바람에 따라 한들거리듯 몇 차례 휘청휘청하더니 검을 모조리 피해버렸다. 장천린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때까지 나의 공격 세 번을 한 걸음 도 움직이지 않고 피해버렸다. 그는 은연 중 자존심이 상했다. 슥. 그는 검법을 바꾸었다. 그의 수중에서 검이 비스듬히 움직였다. 느림누리. 검의 변화가 너무도 느려 오히려 어느 쪽 방향으로 날아갈지 도저히 추측할 수가 없었다. 노전익으로부터 얻은 망검이었다. 한 선생은 흠칫했다. 그대는 신껌 노전익의 제자인가. 장천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검끝을 움직였다. 한 선생의 안면이 굳어졌다. 그의 시선은 장천린의 느릿느릿한 검끝을 노려보며 큰소리로 말했다. 살기를 진정으로 품었는가. 어느 순간 번. 쩍. 만중쾌. 성광이 장렬했다. 그 순간 한 선생의 손에 들린 약초바구니가 벼락같이 움직였다. 팍팍팍팍. 어지럽게 약초가 날아갔다. 장천린의 검이 약초바구니를 관통한 것이었다. 하나 역시 한 선생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상태였다. 장천린은 가슴이 섬뜩함을 금치 못했다. 음. 무서운 고수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무공이다. 내가 만난 그 어떤 고수도 이 노인보다는 아래다. 역천후보다도. 분명 고수다. 장천린은 검을 움직이며 생각을 굴렸다. 이 노인의 실력은 도저히 가능할 수가 없다. 장천린은 점차 호승지심이 끌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껏 상인의 입장을 고수하며 무리민이기를 거부했던 그였다. 허나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무인의 투지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다. 실상 장천린의 무예특기는 장공이었다. 테마경과 자부경 상의 무공도 대부분 신공을 바탕으로 한 장법이나 수공이다. 허나 지금 이 상황에서 그는 그런 무공을 쓰는 것은 원치 않았다. 스소스. 그는 검을 미간의 중심으로 들어올렸다. 이어 침중하게 말했다. 소문 이상으로 강하시군. 한 선생 정식으로 비물을 부탁하오이다. 그 말에 한 선생은 담당히 말했다. 공자가 아무리 무공이 강하다 해도 연륜을 속일 수는 없네. 공자의 망검은 노전익의 것을 모방했으나 그 기도면에서는 노전익과 비할 수가 없네. 그의 음성은 차분해졌다. 장천린은 침중하게 말했다. 연륜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소. 칫. 칫. 그의 검끝이 미간에서 점차 위로 올라갔다. 검극이 천중을 짚었다. 검을 움직이는 것은 한정된 변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 움직이면 검이 곧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왕검식별의 중 제일이었다. 장천린의 마음은 짧은 순간에 명경지수처럼 맑아졌다. 그는 무화지경에 이르렀다. 점차. 그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검끝이 움직였다. 그 는 곧 대지가 되고 자연이 되었다. 처음으로 한 선생의 안색이 굳어졌다. 그의 두 눈에는 경이로움이 떠올랐다. 그 순간 검이 움직였다. 그것은 다만 움직였다고 밖에 생각되어지지 않았다. 아무런 소리도 빛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나 찰나적으로 한 선생은 뒤로 삼보나 물러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옷자락이 베어졌다. 장천린은 검을 거두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번은 나의 최선을 다했다. 한대도 상대를 겨우 삼보밖에 못 움직이게 했다. 장천린 그는 그 순간 한 선생의 무공을 자신의 생각보다 다시 한 단계 위로 올려놓아야 했다. 이때였다. 한 선생이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공자의 검법은 최상이네. 10년이 지나지 않아 능이 무적으로 굴림할 것이네. 그 말에 장천린은 검을 거두며 말했다. 나는 시간이 없소이다. 장천린은 정중히 폭건하며 말했다. 한 선생 검에 대한 논리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한 선생은 흠칫했다. 그게 무슨 뜻인가? 10년의 기간을 10일로 단축시켜 주십시오. 그 말에 한 선생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다. 검은 장난이 아니네. 장천린은 더욱 침중하게 말했다. 나 역시 장난이 아닙니다. 143회 그것은 이름도 모를 차였다. 심산에서 캔 약초를 다려 끓인 차로 청하한 향기가 일풍이었다. 장천린은 한 선생이 직접 끓인 차를 함께 나누었다. 천사에는 한쪽 옆에서 다소곳이 앉아있었다. 한 선생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물었다. 어째서 그토록 빠른 기간에 검법의 완성을 꾀하려는가? 장천린은 지그시 한 선생을 응시하며 말했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 장천린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난세의 흐름은 결코 나를 위해 멈추어 주지 않습니다. 한 선생은 한숨을 쉬었다. 공자 자네의 패기는 놀라우나 검이란 자네 말처럼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네. 하나의 검법을 배운다는 것은 짧은 시간에 가능할 런지는 모르네. 하나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려면 그 검법을 극고로 염마하는 데 장관 세월을 소비해야만 하네. 한 선생 장천린은 담당하면서도 확신이 어린 어조로 말했다. 그 모든 것은 소생이 처리할 문제입니다. 한 선생께서는 소생에게 길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의 태도는 정중했다. 허허허 한 선생은 나직이 웃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난 듯이 묻는다. 참 이제 보니 아직 자네 이름을 물어보지도 못했군. 장천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용백군이라 합니다. 용백군 한 선생의 눈빛이 괴이하게 번뜩였다. 그의 눈빛은 찰나간의 수 없이 변화를 일으켰다. 장천린은 그 눈빛에서 그가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참 후 한 선생은 낮게 신음하면서 물었다. 이 난세를 자네가 수습하겠다는 것이나 장천린은 담담히 말했다. 노력해볼 작정입니다. 자신이 있는가 장천린은 나직이 말했다. 저는 다만 노력할 뿐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한 선생은 신비스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는 너무 신비하군. 한 선생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10배나 더 신비합니다. 허허허 한 선생은 낮게 웃음을 흘리고 나서 말했다. 노구는 평생검에 있어 후계자를 두지 않았네. 하나 이번에는 왠지 자네와 한번 검론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군. 장천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사사를 부탁드립니다. 허허 자네와 나와의 검에 대한 실력 차이는 거의 백지장청 보일세 서로 다른 방면이고 연륜이 틀리기 때문이네. 하나 이야기하다 보면 자네도 얻는 바가 조금은 있을 것이네. 장천린은 싱긋 웃었다. 물론 그럴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허허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네. XXX 검론 검도가 일정한 수위에 오른 고수에게 있어 검론은 직접 검을 연마하는 것 이상으로 검의 증경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특히 왕검식별의 그 오묘한 검리를 완전히 깨우치지 못한 장천린에게 있어서는 한 선생과 검론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주었다. 그로부터 5일간 한 선생은 장천린에게 천하각파의 검법에 대해 해석해 주었다. 그것은 수백 가지가 넘었다. 더욱 이 천여년 전에 실전된 검법에서부터 오늘날 강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검법에 이르기까지 시공을 초월한 검법의 강로는 끝이 없었다. 장천린은 그의 해석을 들으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한 선생의 지식은 해박하다 못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장천린은 5일 동안에 또다시 한 선생의 실력에 대해 재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문득 천하각 안 너무나도 넓다고 여기게 되었다. 이름 없는 한 응거기인의 무공이 자신이 이제껏 안 그 누구보다 강하지 않은가. 5일은 물 흐르듯이 지나갔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부터는 서로의 검도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들의 검에 대한 인식은 서로 상반된 것도 있고 또 일치되는 것도 있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마주 앉아 검론을 계속했다. 막부산 선인대에서의 검론 장차 부림에서는 이를 일컬어 선인대의 검론이라고 칭했다. 아무도 몰랐다. 훗날 이것이 미래에 가장 위대한 한 명의 검왕을 탄생시킬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 XXX 천사에는 검론의 방해가 될까봐 지난 10일간 모옥 밖에서 기다렸다. 그녀는 한 번도 모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답답하고 질의한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몇 차례나 음식을 해 방문 앞에 놓았으나 두 사람은 한 번도 음식을 들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포기했다. 다만 장천린에게 커다란 성취가 있기를 두 손 모아 빌 뿐이었다. 그녀의 생각으로도 선인대의 한 선생과의 지난 10일은 무척 중대한 것이라 여겨지고 있었다. 마침내 10일은 질의한 가운데 지나갔다. 용대인님. 모옥의 방문이 열리고 장천린이 걸어 나오자 천사에는 반가움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장천린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기다리느라 수고했소 사이에. 이어 그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준 다음 말했다. 이제 내려갑시다. 성취가 있었나요. 장천린은 미소 지었다. 가르침은 많았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소. 그는 선인대 아래로 내려갔다. 한 선생께서는. 방 안에 그대로 계시오. 천사에는 그의 소매를 잡고 따르며 방긋 웃었다. 아무튼 선인대에 오셔서 잘 되었으니 참 다행이에요. 장천린은 담담히 웃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모옥을 바라보았다. 모옥은 벌써 멀찌감치 보였다. 지난 10일간. 나는 한 선생에게 많은 것을 깨우쳤다. 하나아지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한 선생이 그토록 쉽게 나의 부탁에 응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문득 뒷전에 천사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제 어디로 가실 생각이신가요? 개봉. 장천린의 대답은 간결했다. 모옥에 문이 열리고 헝클어진 백발의 한 선생이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중얼거리고 있었다. 용백군. 저 아이가 그 유명한 용백군. 그는 문득 나직이 너터로 숨을 터뜨렸다. 허허허. 천하물임에 용이 없는 줄 알았더니 엉뚱하게 상계에 용이 숨어 있었군.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응시했다. 이제 나도 나가봐야겠군. 그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용백군 자네는 행운하일세. 자네가 하루만 아니 한 시즌만 늦어서도 나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네. 그는 빙긋 웃었다. 물론 자네 때문에 10일의 계획 차질이 생겼지만. 그는 몸을 돌리고 있었다. 하나. 난세의 흐름만 막을 수 있다면 어찌 10일에 아까울 텐가. 그의 얼굴. 왠지 미간에는 어두운 그늘이 어리고 있었다. 신비의 기인 한 선생 대체 진정한 그의 정체는 무엇인가. 144. 망망대의 철서. 쏘아. 쉴 새 없이 부서지는 코말과 함께 가엾이 넓은 대에는 지푸른 배곡 빛으로 출렁이고 있었다. 대의 한가운데. 대 한 척의 거대한 범선이 돛을 찢어질 듯 이 높이 펄럭이며 항해하고 있었다. 쏘아. 범선이 지날 때마다 바닷물은 흰 물살을 일으키며 일제히 갈라지곤 했다. 범선 위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한데 그들의 용모는 모두 특이했다. 그들은 모두 한족과는 다른 이국적인 용모가 아닌가. 깊고 움푹하게 패인 벽 안에 빛나는 금발 우뚝하고 높은 코를 지닌 이국적인 모습이다. 뚝딱. 땅땅. 그들은 권장한 체격으로 손해를 걷어 붙이고 선창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한결같이 그들은 머리를 머리를 흰 천으로 감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허리에는 각기 반월형의 짧은 칼을 차고 있었다. 이때였다. 문득 선창으로 한 명의 금포노인이 나타났다. 역시 벽 안에 금발을 지닌 모습으로 그의 인상은 부드럽고 온후에 보였다. 아. 그는 누군가. 아라사 놀랍게도 거상 아라사였다. 그는 선창으로 들어서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벽 안에 장안들을 향해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모두 힘을 내라 오늘 저녁이면 청도 에 도착한다. 파자사국 거상 아라사. 그는 중원과의 교역을 위해 다시 이 땅에 찾아온 것이었다. 5년 전 그는 중원에서 교역한 뒤 본국인 파자사국으로 돌아갔다. 그 후 그는 그곳에서 완전히 자신의 기반을 다졌다. 그리고 5년 만에 또다시 중원을 찾은 것이다. 문득 아라사는 깊고 잔잔한 눈빛으로 끝없는 대회를 응시했다. 그의 뇌리 속으로 한 인물의 영상이 떠올랐다. 허허. 장때인 지금쯤 무척 많이 변했겠구리요. 그는 주름진 앞면에 잔잔한 미소를 띄우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때 태양의 눈을 선물한 미녀와 결혼했겠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할 테지. 그는 감회에 젖은 눈빛으로 멀리 보이는 수평선을 응시했다. 개봉에 가서 상관대인을 만나보고 남창으로 내려가 보리라. 이윽고 그는 몸을 돌려 선실로 들어갔다. 선실 안 한명의 아리따운 여인이 단정한 자세로 학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약간 경약해 보였다. 하나오오. 그 황홀하도록 눈부신 아름다움이란. 빛나는 금빛 머리카락은 탐스럽게 출렁거리듯 흘러내려 어깨를 가득 뒤덮고 있었으며 꿈꾸듯 깊고 그윽한 벽안의 신비로움. 피부는 진주 빛으로 해맞고 투명하기 그지없다. 그녀의 모습은 아침 햇살 속에 반짝이며 떠오르는 인어처럼 신선하고 아름다웠다. 붓으로 정성껏 그려놓은 듯 섭려하고 인상적인 오간 오똑한 콧날의 성과 앵둑빛 붉은 입술은 설레는 유혹을 앙증스럽게 간직하고 있다. 벽안 미녀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화려한 꽃무늬가 수놓인 연 녹색 의복으로 어깨와 허리의 곡선 부분을 빼어나게 나타낸 특이한 복장이었다. 그 옷의 분위기와 너무도 잘 어울리는 미녀 신선한 벽옥의 신비가 그녀의 전신에서 풍겨나오고 있었다. 손 너무도 희고 투명하다. 벽안 미녀는 그 섬서 몫으로 책장을 넘겨가며 독서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때 아나사가 선실 안으로 들어서며 인자한 음성으로 물었다. 유리야 몸은 좀 어떻느냐. 유리라 불리운 벽안 미녀는 생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요. 이제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아나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볍게 혀를 찼다. 즉, 아무래도 너를 공연히 데리고 온 듯 하구나. 유리는 그 말에 귀엽게 배시시 웃어보였다. 이어 그녀는 음석을 부리듯 고운 음성으로 말했다. 그렇지 아나요 배를 처음 타보는 데다 이렇게 먼 여행은 처음이라 그런 것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득 그녀의 영롱한 백옥빛 눈동자의 설레는 기대에 빛이 어렸다. 저는 상관없어요. 솔직히. 저는 지금 가슴이 마구 두근거려요. 내일이면 말로만들은 중원을 볼 수 있으니까요. 허허. 아나사는 그 말에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문득 유리는 눈동자를 반짝이며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아버님을 도와주셨다는 장때인이란 분도 유리는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여섯. 아나사는 대견한 듯 유리의 얼굴을 쳐다보며 미소지었다. 한데 이때 문득 선실 밖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아나사님. 선실 밖에서 다급한 한 줄기 음성이 들려왔다. 무슨 일이냐. 아나사는 고개를 돌리며 담담한 음성으로 말했다. 괴선박이 접근 중입니다. 괴선박이. 아나사는 급히 선실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겠다. 선상. 저것은. 아나사는 흠칫, 난색이 변했다. 촤아. 점차 범선으로 접근해 오고 있는 괴선박 그것은 실로 괴이한 모습이었다. 놀랍게도 선체 전체가 번쩍이는 황금빛이 아닌가. 비단 선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뱃머리와 돗대마저도 황금으로만 들어져 있었다. 쏘아. 괴선박은 파도를 가르며 계속 아나사의 범선을 향해 접근해 왔다. 아나사는 긴장했다. 그는 괴선박에 탄 인물들이 해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생각을 끝낸 순간 그는 벽 안의 장안들을 향해 높은 소리를 외쳤다. 모두 임전태세를 갖추어라. 옙. 알겠습니다. 벽 안의 장안들은 우렁차게 입을 모아 대답하며 일제히 옆구리에 차고 있던 반월형의 칼을 뽑아들었다. 괴선박이 점점 가까워지자 그곳에 타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뱃머리 수십 명의 흑의 무사들이 저마다 무기를 꼬나든 채에 우뚝 서 있었다. 그들의 선두 두 명의 인물이 바람에 옷자락을 펄럭이며 서 있었다. 그들은 남녀로서 아나사가 너무도 잘 아는 인물들이 아닌가. 금월과 용이 그들을 기억하는가. 두 남녀는 바로 그들이었다. 금빛 꿀의 나룻을 턱 위까지 무성하게 들이온 금월 그는 일신에 번적이는 황금 장포를 걸치고 있었다. 또한 머리에는 보기만 해도 눈이 멀듯한 휘황한 황금 옥류관을 쓰고 있었다. 비단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전신을 온통 번적이는 황금으로 활려하게 치장을 하고 있었다. 실로 황제가 입을 벌릴 만큼 화려한 모습이었다. 이제 30대 후반으로 접어든 그는 광폭하고 패도적인 기도에다가 황금의 절대적인 위력마저 아낌없이 과시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 한 마리에 금빛 독수리가 타는 듯 붉은 눈동자를 굴리고 있었다. 용이 그녀 역시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었다. 타는 듯 붉은 홍이는 몸에 착 달라붙어 선정적인 몸매에 굴곡이 다 드러나 보였으며 허리에는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체대를 감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과 가슴에도 온통 번쩍이는 보호그로 장식품이 주렁주렁 달려있었다. 그녀는 요요로운 미소를 입가에 피워문 채 한껏 그 자극적인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있었다. 한편 아라사는 금월을 보는 순간 차갑게 피가 식는 것을 느끼며 안색이 급격히 굳어졌다. 저. 저자는.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때 괴선박이 범성 가까이로 완전히 접근하고 있었다. 촤르르. 금월 그는 아라사를 건너다 보며 오만하고도 괴이한 미소를 흘렸다. 흐흐흐. 오랜만이오 아라사공. 그것은 유창한 파자사국의 말이었다. 금월. 아라사의 입에서 신음처럼 나직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금월의 괴이한 눈빛이 더욱 유혹스럽게 변했다. 흐흐. 15년 만에 만나는 것 같구리요. 아라사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는 내심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저놈은. 하루다섬에 유배되어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살아있다니. 그는 의혹과 불신의 눈빛을 지었다. 금월 그는 도련미친듯이 쩌렁쩌렁한 앙청광소를 터뜨렸다. 으하하하. 아라사. 너를 만나게 해준 하늘에 감사한다. 크하하하. 그는 계속 어깨를 흔들며 미친듯이 광소를 터뜨렸다. 아라사 그는 싸늘하게 가슴이 식는 느낌이었다. 금월 그는 파자사국의 귀족인 소와루의 아들이었다. 15년 전 그들 부자는 군사를 모아 파자사국 내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하나 실패하여 소와루는 사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그의 아들 금월은 파루다섬으로 평생동안 유배되었다. 한데. 어찌 파루다섬에 있어야 할 그가 이곳에 나타났단 말인가. 과거 파자사국의 귀족이었던 아라사. 그는 소와루 부자의 음모를 분쇄한 인물이다. 소와루를 사형에 처하게 한 것은 바로 아라사인 것이다. 으하하하. 금월이 가공할 암천대소를 터뜨리며 타는 듯 이글거리는 눈으로 아라사를 노려보았다. 아버님의 복수를 할 때가 왔다. 이어 그는 문득 길을 향해 가볍게 손짓을 해보였다. 그러자 휙. 휙. 검은 바람의 해적들은 기태하게 몸을 날려 아라사의 범선으로 뛰어들었다. 쇠. 츠츠츠. 으. 크아. 날카로운 금소금과 소성이 귓전을 찢어발기는가 십자꼬 처절한 단말마가 터졌다. 휙. 삽시의 선상은 흥건한 핏물로 뒤덮였다. 싸움은 일방적인 살륙에 지나지 않았다. 퇴. 우와. 아라사의 소와들은 제대로 공격조차 하지 못하고 추풍낙엽같이 쓰러졌다. 아라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크. 그는 금방 금월의 손에 제압되고 말았다. 금월은 아라사의 맹문을 움켜쥐고 앙청광소를 터뜨렸다. 으하하하. 아라사. 너에게 이런 날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이어스. 그는 문득 소매 속에서 종이장같이 얇은 면도를 꺼내들었다. 아라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두 눈을 내리감았다. 크하하하. 츠. 광폭한 앙청광소와 함께 금월은 수조의 면도로 아라사의 몸을 내리쳤다. 크. 짤막한 비명과 함께 피분수가 확 솟구쳐올랐다. 아. 끔찍하게도 아라사의 몸은 두쪽으로 양단된 채 즉사에 버린 것이었다. 이때였다. 아. 아버님. 비단폭 찢어지는 처절한 부르짖음과 함께 하나의 섬세한 인형이 이 선실 안에서 뛰쳐나왔다. 음. 금월은 그 소리에 의아한 듯 시선을 돌렸다. 유리공녀 그녀가 질퍽한 핏물 속에 망연자시하게 서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벼관은 온통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금월 그의 두 눈이 유리공년을 발견하는 순간 번뜩 빛났다. 그는 유리공녀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에 적이 놀란 듯한 표정이었다. 한참 동안을 멍하게 넋을 일고 있던 유리공녀 이윽고 그녀는 원수의 눈으로 금월을 쏘아보았다. 이 원수. 그녀는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금월에게 덤벼들었다. 하나. 어딜. 그녀는 곧 맥없이 금월의 손에 잡히고 말았다. 흐흐. 아라사의 딸인가. 금월은 안면에 탐욕적인 미소를 지으며 유리공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훑어보았다. 정말 아름답구나. 그는 유리공녀의 아름다움에 반한 듯한 표정이었다. 문득 그는 유리공녀의 아름다운 뺨을 손으로 툭 쳤다. 순간 유리공녀의 안면이 무섭도록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공적. 아버님을. 흑. 그녀는 피를 토하듯 뒤통하게 부르짖으며 극심한 오열을 터뜨렸다. 하나 무공의 무자. 조차 모르는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어찌하겠는가. 그 모습을 바라보던 금월은 야릇하게 눈을 번적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흐흐. 망타를 부리니 더욱 귀엽구나. 그는 탄욕의 눈으로 유리공녀를 쓸어보았다. 이어 그는 수하들을 향해 턱짓을 했다. 이 계즙을 배로 끌고 가라. 알겠습니다. 검은 바람의 수하들은 고개를 숙여 보인 후곳 유리공녀를 끌고 괴선박으로 사라졌다. 놔. 놔라. 유리공녀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앙칼치게 소리쳤다. 하나 휙. 그녀를 사로잡은 검은 바람의 수하들은 대꾸 한마디 없이 배를 건너 괴선박으로 향했다. 유리공녀의 처절한 몸부림은 실로 눈뜨고 못 볼 정도였다. 이때 용인은 싸늘한 도끼가 어린 눈빛으로 금월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요기로운 눈동자에 어려있는 그 빛은 여인 본연의 질투의 감정일까. 금월은 그런 용이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다. 하나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문득 냉혹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끔찍하게도 주위에는 전멸한 파자사공 무사들의 시체가 피범벅 이댄 채 널브러져 있었다. 금월은 한 줄기 비정한 미소를 이 꼬리에 물며 수하들에게 명령했다. 모두 태워버려라. 예. 그는 몸을 돌리며 다시 외쳤다. 제국으로 돌아간다. 이때였다. 문득 검은 바람에 수하 한 명이 허겁지겁 금월에 앞으로 뛰어왔다. 대두령 큰일 났습니다. 순간 금월의 안색이 괴이하게 변했다. 조금 전 뭐라고 불렀느냐. 크게 장하는 일숨 멈칫하더니 황급히 머리를 숙였다. 죄. 죄송합니다 전하. 그의 얼굴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제서야 금월은 안색을 풀며 냉엄한 음성으로 일러두었다. 기억해라 나는 제국의 왕이다. 똑똑히 기억하라. 아. 알겠습니다. 금월은 냉랭한 음성으로 물었다. 그래 급한 일이란 무엇이냐. 유리공녀가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무엇이. 금월의 안색이 급변했다. 병신같은 새끼. 그것을 이제서야 이야기하면 어떡하느냐. 철썩. 그는 그대로 수하의 따귀를 올려붙였다. 이어 그는 무섭게 분노한 음성으로 소리쳤다. 찾아라. 알겠습니다. 흑의 장하는 황급히 고개를 숙인 후 그대로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다. 빌어먹을. 금월은 한심하다는 듯 앞면을 일그러뜨렸다. 잠시 후 바다 속으로 뛰어든 흑의 장하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 다시 산상으로 올라왔다. 하나 유리공녀는 찾지 못하고 낭패한 표정이었다. 병신같은 놈. 철썩. 또다시 그의 양변에 금월의 손바닥이 장렬했다. 결국 금월은 유리공녀를 포기한 채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촤아아아. 거대한 황금의 괴선박은 다시 물살을 가르며 바다 가운데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지나고 난 바다 화르르 화르. 아나사의 범선이 화염을 휩싸안고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미치광이 금월 그에 의해 범선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145일. 정유현 청도에서 이시별이 떨어진 조그만 어촌 고기잡이를 버리러 먹고사는 순박한 어민들이 가가오고 옹기종기 모여사는 이곳은 평화스럽게 이를 때 없다. 오후 무렵 정유현 입구로 문득 이인이 말을 타고 나타났다. 장철린과 천사의 바로 그들이었다. 천사에는 여전히 남장차림이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상당히 친숙해져 있었다. 천사에. 그녀는 이미 장철린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하나 짝사랑이란 실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가. 안타깝게도 장철린은 천사에의 그런 애틋한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천사에를 한 번도 이성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냥 부담 없는 누이 동생 정도로만 여기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하기에 그는 과거 천소절한 어투에서 지금은 그냥 스스럼 없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장철린은 천천히 말을 몰며 고개를 돌려 천사에를 바라보았다. 사에 필요하지 않소. 친누이 동생을 대하듯 자연스러운 말투였다. 천사에는 약간 상비된 표정으로 생근 미소 지어 보였다.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하하. 거짓말이요. 매일 수백 일을 달려왔거늘 피곤하지 않을 리 있겠소. 장철린의 그 말에 천사에는 예쁘게 웃어 보였다. 더구나 남장한 얼굴이라 더욱 묘한 매력이 돋보였다. 그녀는 살래살래 고개를 흔들며 거듭 말했다. 저는 진짜 조금도 피곤하지 않아요. 장철린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문득 그는 입을 열었다. 참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매일 밤 어디를 다녀오는 것 같더군. 천사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장철린은 그 모습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소. 천사에는 급히 고개를 흔들며 얼버무렸다. 아. 아니에요 한가지 일이 있어서요. 음. 장철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한 음성으로 덧붙였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않는 것이 좋소. 알게더요. 천사에는 다소곳이 고개를 끄덕여 대답했다. 다그닥. 다그닥. 어느덧 그들은 정유현의 중심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한대실로 기이한 일이었다. 정유현의 어민들은 힐끔힐끔 장철린과 천사예를 살피며 그들의 눈을 피하는 것이 아닌가. 두 사람을 바라보는 어민들의 눈빛은 일말의 경계심이 깃든 기이한 것이었다. 장철린은 그런 그들의 기색을 간번에 느낄 수 있었다. 흠 이상할 정도로 외인을 경계하는군. 그는 내심 의아함을 금치 못했으나 입밖에 내지는 않았다. 이윽고 그들은 정유현의 한 비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 한객점 앞에 이르게 되었다. 청해반점. 목간판을 내건 조그만 주점이었으나 제법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장철린은 힐끗 현판을 보았다. 음 여기곤. 다그닥. 그는 말을 멈추었다. 이어 천사에어와 함께 말에서 내려 객점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이 들어서자 몇 개 안 되는 탁자를 닦으며 일하던 한 늙은이가 반갑게 허리를 굽신거렸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들. 장철린과 천사에는 객점 안을 잠시 둘러본 후 창가에 면한 탁자에 앉았다. 무엇을 드릴까요? 허름한 베개 차림의 노인은 공손히 탁자 앞으로 다가와 물었다. 장철린은 노인을 바라보며 담담한 음성으로 물었다. 노인장이 청해반점의 주인인 곽호진이오. 그렇습니다만. 베개 노인은 장철린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의아한 표정으로 말끝을 흘렸다. 장철린은 간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오. 사람을 만나러 왔소. 그게 무슨 말씀인지. 태무별 방주를 만나고 싶소. 순간 베개 노인 즉 곽호진의 안색이 급변했다. 이어 미이인. 그는 돌연 벼락같이 우수를 뻗어 장철린의 가슴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스. 장철린은 그의 공격을 슬쩍 피하며 가볍게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으? 곽호진은 앞면을 일그러뜨리며 짤막한 신음을 바랬다. 장철린의 안색은 여전히 담담했다. 그는 곽호진의 손을 풀어주며 말했다. 개봉의 총단에서 연락을 받고 온 것이요. 곽호진의 안색이 거듭 변했다. 뒤? 뒤아는 누구시오? 대답 대신 장철린은 품속에서 하나의 조그만 목패를 꺼내 보였다. 목패 그것은 검은 빛깔의 나무도 되어 있었는데 그 중앙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으며 금빛 수실이 열 개의 매듭으로 묶여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곽호진은 재차 안색이 급변하더니 황급히 무룩을 꿇었다. 삼결제자 곽호진이 태상장로께 인사드립니다. 장철린은 그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태상장로. 그가 지니고 있는 목패는 1년 전 태무결리 선물로 준 것이었다. 한데 느닷없이 개방제자의 입에서 태상장로 소리를 듣다니. 이때 곽호진이 극히 공손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그 목패는 본방에 오직 하나뿐인 성계령입니다. 광주께서는 개방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성계령을 갖고 계신 분께 태상장로의 호칭과 함께 광주님과 동등하게 모시라는 명의 얻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탁이라도 다 들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음. 설명을 들은 장철린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태무결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나를 개방해 소속으로 만들다니. 그는 내심 고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하나 불폐하지는 않았다. 문득 그는 아직도 무릎을 꿇고 있는 곽호진을 향해 담담한 어조로 물었다. 태무결 방주는 여기에 있는 것이 틀림없소.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소? 곽호진은 공손한 어조로 대답했다. 오늘 아침 팔결장로 분들과 함께 나가셨습니다. 저녁 안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음. 장철린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입을 뗐다. 광로인. 예. 이 마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소? 곽호진은 의아한 빛으로 되물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민들이 잔뜩 외부인을 경계하는 눈치였소. 그리고 태방주가 개봉에서 갑자기 이곳으로 온 이유도 궁금하고 말이요. 장철린의 그 말에 곽호진은 멈칫하는 기색을 지었다. 이어 그는 갑자기 음성을 낮추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닷새 전이 마을에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큰 싸움. 조화성 산동성 단죄인 왕마군 인흥소가 화산파의 고수들과 충돌했습니다. 장철린은 그 말에 흠칫했다. 곽호진은 낮은 음성으로 다시 말을 이었다. 그 싸움에서 그들은 서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바람에 죄 없는 이 어천 사람들도 십여 명이나 죽음을 당했지요. 더욱이 화산파의 장군인은 치명상을 당하셨습니다. 음. 어제까지만 해도 조화성 고수들이 인흥소의 명을 받아 이 마을을 뒤지며 살아남은 화산파 제자들을 수색했습니다. 그로 인해 온 마을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나머지 인물들을 수색 끝에 결국 발견하지 못하자 비로소 어제 철수한 것입니다. 장철린은 그제서야 정리는 어민들의 경계의 눈빛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는 내심 침중한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조화성. 그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군. 그의 미간에 문득 주름이 잡혔다. 하기사 신산이 무너진 이상 그 누가 연무의 움직임을 견제하겠는가. 왠지 그의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쏘아 아하 철석. 파도가 흰 포말로 부서지며 밀려왔다. 일제히 휩쓸려 사라지는 바닷가 한가한 어촌의 오후 바다는 햇살을 안고 황금빛으로 출렁이고 있었다. 멀리 바라다 보이는 수평선. 그 아득한 곳에 그림 같은 하나의 섬이 보인다. 장철린과 천사의 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천천히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아직도 해가 지려면 두 시즌이나 남았다. 태무별이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다가 따분하여 그들은 바닷가를 구경 나온 것이었다. 해안의 파도에 까겨 멋진 기암절경을 연출하는 바위들 떠도는 해초의 한가로운 움직임도 마냥 평화스럽다. 장철린과 천사에는 그런 주의의 경치를 감상하며 한가한 걸음으로 바닷가를 거닐었다. 몇몇 지나가는 어민들이 그런 그들의 모습을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잔뜩 경계어린 눈빛이다. 그 모습에 장철린은 씁쓸한 고소를 지었다. 문득 천사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 조화성으로 인한 피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곳으로 오는 동안만 해도 조화성에 의해 피해가 생긴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장철린은 생각에 잠긴 듯 대답이 없었다. 그의 안색은 침중하게 변해 있었다. 염무가 아무리 강하고 부섰다 해도 그 혼자서는 조화성의 수만 고수들을 모두 다스리지 못한다. 결국 웬만한 일은 묵인된다. 그 와중에서도 조화성 타구 조직으로 인해 생기는 중원 각처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천사의 그녀는 장철린의 상념을 깨지 않으려는 듯 조용한 걸 응거리로 따르고 있었다. 한들문듯. 어머. 그녀는 깜짝 놀라. 당황성을 터뜨리며 장철린의 팔을 잡았다. 그에게 매달리듯 바짝 붙은 천사에는 커다란 두 눈에 겁먹은 빛을 띄고 있었다. 장철린은 의아한 얼굴로 천사에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시오. 저. 저게 뭐죠. 천사에는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키며 고운 아미를 찡그리고 있었다. 장철린은 그녀가 손짓하는 대로 고개를 돌렸다. 커다란 게 한 마리가 천사의 발 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절로 웃음이 터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하하. 사이에 이것을 보고 놀란 것이오. 천사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려운 듯 말했다. 이.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에요. 이것은 바닷가에서 흔한 것이오. 개라고 하는 것이지. 장철린은 천사에게 그렇게 설명하며 문득 물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소. 바다도 처음인걸이오. 천사에는 어린아이처럼 큰 눈방울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장철린은 그런 그녀의 모습이 귀엽게 느껴져 빙글의 미소지였다. 그러다 문득 그는 아직도 천사이가 자신의 팔을 잡고 있음을 보았다. 그는 내심 나직한 실수를 바랬다. 의외로 마음이 유약하군. 순간 그는 자신의 팔뚝에 느껴지는 뭉클한 육질을 느꼈다. 그제서야 그는 천사이가 여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 기이하게도 전혀 이상한 검정은 느낄 수 없었다. 그는 미소지으며 천사예를 바라보았다. 사예 이제 그만 팔을 풀지. 개는 벌써 사라졌소. 어머. 그제서야 천사에는 오경이 홍당무로 변해 급히 장철린을 잡고 있던 팔을 풀었다. 이어 그녀는 고개를 푹 떨군 채 소매자란 맘 만치작거리는 것이었다. 장철린은 그런 천사예의 심정을 잘못 이해했다. 민망함과 수죽음 때문인 것을 깨 한 마리 두려워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여겼다. 이윽고 장철린은 천사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갑시다. 사예 너무 신경쓰지 마시오. 나는 괜찮으니까. 아. 이번에는 천사예가 장철린의 말을 잘못 받아들였다. 그녀는 순강가슴이 뭉클함과 함께 야릇한 기쁨을 느꼈다. 비로소 장철린이 자신의 수줍은 여심을 받아들인 것으로 착각하고 눈 씌울 맞춰 뜨거워지는 것이었다. 아. 남녀의 감정은 이래서 오묘하고 불가사의 한 것인가. 이때 잔뜩 가슴을 설레고 있는 천사예의 뒷전에 장철린의 낮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다. 사예. 천사예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노는 것을 느끼며 제대로 고개를 들지도 못했다. 이에 그녀는 장철린의 다음 말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하나 감미 로운 기대는 곧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천사예는 너무도 큰 실망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순진하고 연약한 여심은 또 한 번 작은 상처를 간직하게 된 것이다. 장철린은 시선을 들어 바닷가 저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곳 몇 명의 아이들이 바위 아래를 둘러싸듯 모여있었다. 천사예는 그제서야 시무룩한 음성으로 맥없이 대답했다. 가요. 곧 두 사람은 아이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나의 커다란 바위 아래 조무라기 아이들 여섯 명이 둥글게 둘러앉아 나뭇가지로 뭔가를 쿡쿡 쑤시고 있었다. 한데 그들에게 운대있는 물체는 다름 아닌 바로 사람이 아닌가. 여인 금발을 길게 늘어뜨린 이국 여인이었다. 그녀는 바위 아래 죽은 듯 쓰러져 있었다. 얼굴과 몸은 해초에 감기고 지늘게 덜어 워저 엉망이었다. 게다가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군데군데 흰 살결이 드러나 보였다. 아이들은 신기한 것을 보듯 호기심 어린 눈으로 쓰러진 여인을 쳐다보고 손으로 툭툭 건드려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한 마디씩 떠들어 대는 것이었다. 이것 봐. 아직도 안 죽었어. 대체 뭘까. 이너야 이너. 무슨 이너가 꼬리가 없냐. 바보들 이것은 나찰이야. 머리카락 좀 봐. 이런 머리카락 본 적이 있니. 나찰치고는 너무 예쁜데. 어떻게 할까. 어른들에게 알릴까. 어른들이 알면 이 여자를 틀림없이 죽일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이땐 아직한 헛기침과 함께 장철님과 천사이가 그 자리에 나타났다. 그들이 나타나자 여섯 아이들은 흠칩 몸을 일으키더니 일제히 뒤로 물러났다. 그들의 까만 눈동자에는 두려움의 빛이 가득했다. 그들 중 한 아이가 겁먹은 음성으로 재빨리 입을 열었다. 오우.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그 아이가 도망치자 우르르. 나머지 아이들도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재빨리 뛰어 도망쳐버렸다. 장철님 그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씁쓸한 고소를 지었다. 순진무구한 아이들이거늘. 저토록 사람을 두려워하다니. 이어 그는 고개를 돌려 쓰러져 있는 금발의 여인을 응시했다. 순간 그의 눈에 놀라움에 빛이 떠올랐다. 화자사국의 의복이다. 그는 화려한 꽃무늬가 수놓인 금발 여인을 보는 순간 흠칫하며 부르짖었다. 이어 그는 다가가 급히 금발 여인의 얼굴에 묻어있는 흙을 옷자락으로 닦아냈다. 그러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나이는 20세 정도 진주빛 투명한 피부에 조각같이 섬려한 얼굴을 지닌 미녀였다. 문득 장철님은 그 미녀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발견하고 이체를 띄웠다. 그것은 차라나게 빛나는 황금의 보석을 박아 만든 아름다운 목걸이였다. 그는 목걸이를 풀어보았다. 순간 그의 안색이 일변했다. 이 목걸이는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내심 부르짖었다. 갑자기 그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 목걸이의 뒷면 그곳엔 몇 자의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장천리는 파자사국의 글씨를 조금 알고 있었다. 바로 아라사와의 친분 때문이었다. 목걸이에 새겨진 글씨는 이러했다. 사랑하는 유리에게 유리 장천리는 내심 중얼거리며 경악의 눈으로 금발 여인을 응시했다. 설마 이 여인이 아라사공의 딸. 그는 충격을 받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목걸이로 보아 금발 여인은 틀림없이 장천린이 알고 있는 아라사공의 딸 유리공녀였다. 한데 어찌된 영문이란 말인가. 그녀가 왜 이 어천 바닷가에 이런 모습으로 쓰러져 있단 말인가. 장천린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146. 유리공녀 그녀는 꿈을 꾸었다. 부친 아라사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꿈이었다. 불타는 범성과 금월의 악마처럼 웃는 모습이 보였다. 자신은 실오라기 한올 걸치지 않은 나체였다. 흐흐 그 위로 금월이 악마와 같은 미소를 흘리며 덮쳐들었다. 유리공녀는 외마디 비명을 내지르며 다급히 손을 휘저었다. 아 안 돼 유리공녀는 눈을 떴다. 자신의 외마디 비명에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난 그녀 그녀의 병록색 아름다운 두 눈에는 공포에 빛이 가득 얼어있었다. 얼굴은 창백한 낯빛으로 물들어있었다. 문득 그녀는 소스라 칠 듯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가 누워있는 곳은 허름한 목침상이었다. 자신의 몸 위에는 얇은 이불이 덮여져 있었다. 여 여기는 유리공녀는 의혹의 눈빛을 지었다. 이어 문득 그녀는 누운 채로 몸을 움직여 보았다. 아 전신에 은은한 통증이 느껴졌다. 헌데 문득 그녀는 몸이 이상한 것을 느꼈다. 이어 황급히 손을 뻗어 자신의 몸을 만져 보았다. 따스한 맨살의 감촉이 느껴졌다. 이불 속에 그녀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나신이 아닌가. 순간 유리공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네 내가 귀엽고 그 악마에게 당했단 말인가. 그녀는 절망적인 심정에 사로잡혔다. 허나 기이하게도 몸에 걸친 것이 없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느껴지지 않았다. 자신의 몸을 누가 건드린 것 같지는 않았다. 그것을 깨닫자 그녀는 내심 안도에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 이어 그녀는 가만히 상체를 일으켰다. 지금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바다에 빠진 순간 까마득히 정신을 잃고 말았기 때문이다. 문득 그녀는 범선에서의 끔찍한 창북을 떠올렸다. 아! 아버님! 부친 아라사를 생각하자 절로 눈물이 핑그르르 돌았다. 흐흐! 그녀는 서러움이 북받쳐 어깨를 들썩이며 나직한 오열을 터뜨렸다. 그러자 탐스러운 금발이 물결처럼 출렁이며 이불이 어깨에 서약삼 미끄러져 눈부신 상체가 드러났다. 섬약해 보이는 간혈인 상체였다. 하나 가슴은 놀랄 정도로 풍만하게 발달되어 있었다. 중원 여인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풍만한 가슴이었다. 또한 팽팽한 탄력이 넘쳐 조금도 처지지 않아 둥근 공을 엎어놓은 듯 탐스러웠다. 이때 드르릉! 방문이 열리며 방 안으로 한 명의 인물이 들어왔다. 유리공련은 흠칫하며 문쪽을 바라보았다. 들어선 인물은 약간 개냘퍼 보이는 왜소한 체구의 남자였다. 허나 남자답지 않게 얼굴은 섬세하고 예쁘장하게 생겼다. 천사일 그녀였다. 그녀는 아직도 남장을 하고 있었기에 유리공련은 그녀가 남자인 것으로 착각했다. 천사일과 들어서는 순간 유리공련은 급히 이 불을 목까지 끌어올렸다. 깨어나셨군요. 천사일은 미소 지으며 침상으로 다가왔다. 이어 그녀는 잔뜩 몸을 움츠리고 있는 유리공련을 바라보며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다. 경계하지 않아도 돼요 아가씨. 허나 유리공련은 그녀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녀는 겁먹은 커다란 눈으로 천사일을 응시할 뿐 경계에 빛을 풀지 않았다. 천사일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시 물었다. 제 말을 알아듣겠어요. 유리공련은 그녀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기에 아무런 데 답도 하지 않았다. 허나 그녀는 고운 음성으로 보아 천사일과 여인임을 눈치챘다. 이 사람. 남자가 아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자 그녀는 다소 안도감을 갖게 되었다. 이때 천사일은 문득 품 속에서 하나의 푸른 약병을 꺼내 들었다. 이어 상냥한 음성으로 유리공련에게 말했다. 아가씨 몸의 상처를 치료해야 해요. 여전히 유리공련은 말을 알아듣지 못해 묵묵부답이었다. 천사일은 그 모습에 조금 답답함을 느꼈다. 허나고 그녀는 손짓발짓을 동원하여 유리공련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했다. 그러자 비로소 유리공련은 이해가 가는 듯 고개를 약간 끄덕여 보였다. 천사일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침상 가까이로 다가왔다. 이어 그녀는 쥐고 있던 푸른 약병의 뚜껑을 열었다. 그 병 속에는 흰 액체가 반쯤 채워져 있었다. 상처는 그리 심하지 않으니 이번만 바르면 다 나을 거예요. 천사일은 이윽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이불을 끌어내리려고 했다. 순간 유리공련은 다시 경계의 눈빛으로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천사일은 그 모습에 구호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며 설명했다. 긴장하지 말아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유리공련은 비로소 조금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천사일은 미소 지으며 유리공련의 이불을 내렸다. 누우세요. 유리공련은 짐작으로 그 말을 알아듣고 침상에 누웠다. 이불을 완전히 걷자 유리공련의 완전한 나신이 나타났다. 아. 대리석으로 정성껏 세공한 조각품이 그러할까. 흠잡을 꽃 하나 없이 완벽하게 균형 잡힌 그녀의 몸매는 실로 미의 극치였다. 천사에는 같은 여자이건만 그 아름다운 몸매에 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인이 그러하건을 사내는 가히 넋을 잃기에 족하지 않겠는가. 유리공련에게 가장 돋보이는 것은 너무도 희어 투명하게까지 느껴지는 피부였다. 만지면 희디 흰 눈가루라도 묻어날 듯 곱고 투명한 살결 뿐이겠는가. 그녀의 빛나는 금발은 출렁이는 물결모양을 이루며 침상 윗부분의 반 정도를 뒤덮고 있었다. 그것은 신비하고도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또한 미끈한 두 다리가 갈라지는 지점은 수줍은 삼각지대의 금빛 숲이 도발적인 유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천사의 그녀는 유리공련의 몸매를 바라보며 문득 숨이 막히는 듯한 야릇한 충동을 느꼈다. 어떤 알 수 없는 열기가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느낌이었다. 이윽고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어 약병에 하얀 액체를 손바닥에 쏟은 다음 유리공련의 상처난 몸 곳곳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듯 발라주기 시작했다. 손길이 유리공련의 살결에 닿는 순간 천사에는 다시 한 번 감탄을 금치 못했다. 너무도 부드러운 피부다. 그녀는 매끄럽고 유연하기 그지없는 유리공련의 피부에 문득 야릇한 질투를 느꼈다. 유리공련은 부끄러운지 오경을 붉힌 채 두 눈을 꼭 감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 난 몇 군데 상처는 별로 심하지 않았다. 약간 극힌 정도에 불과한 상처였다. 단지 바닷물 속에 있음으로 해서 그 상처가 다소 악화된 것 뿐이었다. 약을 발라나가는 천사의 그녀의 얼굴이 자신도 모르게 붉게 달아올랐다. 유리공련 역시 양병을 도화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 역시 무엇인가를 느끼는 것일까. 장철린 그는 차분한 눈으로 앞에 앉은 유리공련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리공련은 어느새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중원여인의 옷이었다. 값비싼 것은 아니지만 유리공련의 아름다움이 워낙 빼어나 눈부실 지경이었다. 하나 장철린에게 중요한 것은 여인의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그 외의 수양은 이미 아름다움에 현혹될 정도가 아니었다. 지금 그가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이 이구 교인과 아라사와의 관계였다. 유리공련 그녀는 아름다운 벽록색 두 눈의 경계에 빛을 담은 채 장철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중원에 와서 처음으로 본 남자는 금월이었다. 허나 그녀에게 있어 금월은 악마적인 공포를 가져다 준 존재였다. 따라서 금월로 인한 그 악몽 때문에 모든 남자에게는 본능적으로 적개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두 눈은 불안한 빛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옆에 있는 천사의 눈치만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다. 눈앞에 앉아있는 인물의 정체 유리공련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를 믿지 못할 뿐더러 자신의 앞날을 뭐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불안한 상태가 아닌가. 이때 그런 유리공련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장철린이 담담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아가씨는 파자사국에서 왔소. 순간 유리공련은 놀라움으로 두 눈을 크게 떴다. 우리의 언어를 알고 있다. 약간 서툴긴 하지만 유리공련은 분명히 장철린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그것은 틀림없는 파자사국의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굳어있던 얼굴에 일순 기쁨의 빛이 번졌다. 마치 암흑 속에서 광명을 발견한 느낌이었다. 그. 그래요. 그녀는 장철린을 향해 급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이어 약간 흥분이 깃든 음성으로 확인하듯 물었다. 파자사국을 아시나요? 장철린 그는 대답 대신 무겁게 입을 열어대물었다. 이 목걸이를 보니 아가씨의 이름은 유리인 모양이구려. 그의 손에는 목에 걸고 있던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려있었다. 유리공련은 그것을 보자 멈칫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나 곧 그녀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이때 천사에는 장철린과 유리공련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고 도무지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는 그들의 대화에 그녀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문득 장철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유리공련에게 물었다. 혹시. 알아사라는 분을 아시오. 순간 쿵. 하는 충격이 유리공련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멀리 이 연말리에서 부친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다니. 이는 실로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기적같은 일이 아닌가. 그녀는 몇 차례 안색을 변화시키며 문득 떨리는 기대의 음성으로 되물었다. 아. 아버님을 아시나요. 장철린은 그녀의 말에서 비로소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유리공련이다. 아라사공의 딸이다. 그는 침중한 안색으로 입을 열었다. 아라사공과 나와는 각별한 사이였소. 유리공련의 크고 아름다운 두 눈에 의아한 빛이 가득 떠올랐다. 도무지 그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생명부지의 눈앞의 인물이 자신의 붙인 아라사를 안단 말인가. 허나 이때 장철린의 음성이 그녀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이 목걸이는 옛날 내가 아라사공에게 선물한 것이오. 따님인 유리공려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오. 장철린의 음성에는 짙은 감회가 실려있었다. 유리공려 그녀의 앞면에는 놀라움과 함께 기대의 빛이 어렸다. 아. 당신은. 장철린은 나직한 헛기침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남창의 장철린이라고 하오. 장철린. 순간 유리공려의 두 눈이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한껏 크게 떠졌다. 실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장철린이라면 붙인 아라사가 이래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몇 번이나 이야기한 인물이 아니던가. 중원에서 유일하게 붙인과 가장 친분이 두터웠던 인물실로 운명치고는 너무나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XXX. 아담한 객방 탁자를 마주하고 2인 2에 앉아있었다. 개방방주 태무결 그는 무척 밝은 표정이었다. 그의 앞 장철린이 담담한 신색으로 자리하고 있다. 문득 태무결은 만면에 흔쾌한 미소를 띄우며 반가운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용대인 다시 뵙게 되어 진정 기쁘기 한량없소. 그는 유쾌한 웃음을 지으며 장철린을 바라보았다. 하하. 거의 1년이 넘었지요. 장철린도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1년 전 이맘때쯤 개봉해서 본 것이 마지막이었지요. 이어 문득 그는 안부를 물었다. 요즘 개방은 어떻소일까? 용대인 덕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평온하오이다. 단지. 말끝을 흐리는 태무결의 준수한 얼굴에 문득 한 줄리 그늘이 서렸다. 장철린은 그 모습에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조화성 때문이오. 그 물음에 뜻밖인 듯 태무결은 흠칫하는 기색을 지었다.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곳에서 벌어진 일에 관해 약간 들었소이다. 이어 장철린은 안색을 심중하게 고치며 물었다. 화산파 장문이 크게 닫혔다지요. 태무결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한 편입니다. 그렇게 심하게 닫혔단 말입니까? 태무결의 앞면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조화성 산동성 단주인 이능소의 마공에 당한 것입니다. 오장육부가 뒤틀려 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철린은 나직한 침음성을 바랬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으로 급히 한 가닥 생각이 떠올랐다. 이때 태무결이 진중한 표정으로 물어왔다. 용대인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한 이유를 물어도 될런지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서요. 장철린은 무겁게 가라앉은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태방주의 신의를 믿고 말씀드리겠소. 태무결은 장철린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긴장한 표정이었다. 장철린은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침중하게 말을 꺼냈다. 구파일바을 비롯한 정도의 세력을 듀압 정도연 한 명을 조직하여 조화성을 무너뜨리고 싶소이다. 태무결의 안색이 급변했다. 장철린의 그 한마디 그것은 실로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태무결은 새삼스러운 시선으로 장철린을 응시했다. 장철린 그의 두 눈이 어떤 강렬한 결의의 빛으로 굳어지고 잊었다. 어떠한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결코 꺾임이 없을 듯한 집녀과 의제의 눈빛끄는 무거운 음성으로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상인이오. 하나 대명을 위하고 망민을 생각해보니 조화성이란 단체가 있는 한 천하에는 태평성세가 없을 듯하오. 태무결 역시 그 생각에는 동감을 표하는 바였다. 하나 그는 아, 무말 없이 묵묵히 장철린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렇기에 나의 모든 힘을 기울여 조화성과 싸우고 싶은 것이오. 장철린은 타는 듯 강렬한 결의의 눈빛으로 태무결을 응시했다. 그리고 힘줘 말했다. 허나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소. 그렇기에 태방주의 도움을 받아 국파일방을 비롯한 모든 정도의 힘을 모으고 싶은 것이오. 태무결은 내심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다. 무모하다. 하나 장철린은 그의 심정을 짐작하고 있는 듯 뜨거운 의지가 깃든 음성으로 말했다. 태방주 무모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오. 그것은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오. 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오. 언젠가. 누군가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이오. 그의 어전은 강한 설득력을 띄고 있었다. 문득 태무결은 장철린의 휘하에 있는 기라성 같은 고수들을 떠올렸다. 마도 원깨묵을 비롯한 백살대, 그리고 생사직훈 사문도를 비롯한 낭인조 등. 그들의 힘은 실로 일당천의 것으로 가공할 위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 조화성의 힘은 그들의 수십 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니 어찌 무모하다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벽이 아니겠는가. 태무결을 한동안 신중히 생각에 잠겼다. 이때 장철린이 강렬한 투혼이 실린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태방주 한번 이번 일에 혼을 걸어보지 않겠소. 장철린의 타는 듯한 강렬한 눈빛을 접한 순간 문득 태무결은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상대는 상인 상인이 천하를 걱정하는데 정작 백도의 영수급이라고 자부하는 나는 뭔가. 생각을 마친 순간 그의 입가에 문득한 줄기. 가느다란 웃음이 떠올랐다. 용대인. 이 태무결 용대인의 뜻에 동의합니다. 장철린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미소 지었다. 고맙소 태방주. 이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움켜잡았다. 맞잡은 그들의 손 그 손을 타고 끓는 사나이들의 피가 통한다. 아. 중원물임 그 호는 뜨겁게 살아 불타고 있는 것이다. 147. 정류현 입구 그곳에서 시별이 떨어진 곳에 하나의 조그만 산신묘가 세워져 있다. 스스스스. 바람 쓸쓸한 가을바람이 뒹구는 낙엽을 쓸며 지나간다. 어느덧 가을해는 많이 짧아졌다. 햇살이 시름시름 앓듯이 석양 속으로 숨어드는가 싶자 곧 어둠이 앙금처럼 주위에 깔려들었다. 그 어둠 속에 우뚝 서 있는 산신묘은 왠지 황량하고 을시냔스. 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득 스스. 어둠을 등지고 두 명의 인물이 산신묘 앞에 나타났다. 장철린과 태무결 의기가 투합한 그들이었다. 이윽고 끼이. 그들은 산신묘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산신묘 안 그곳은 어둡고 음습한 가운데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과 천정에는 온통 먼지와 거미줄 투성이었으며 군데군데 허물어져 흙이 사이에서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했다. 안으로 들어서며 태무결은 장철린에게 설명해 주었다. 이곳은 과거 개방에서 사용하던 곳이지요. 그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지금은 산동성 지부의 중간 연락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어두운 벽면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문득 벽의 한 부분을 손으로 더듬어 눌렀다. 그러자 그 그분. 분중한 괭음과 함께 벽이 밀려나며 그곳에 구멍이 생겨났다. 그 구멍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다. 두 사람은 곧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갔다. 이때 괭음이 울리자 문득 안에서 긴장된 음성이 들려왔다. 누구요? 태무결입니다. 그 대답에 비로소 안도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아. 태방주의셨구리요. 장철린 그의 알력은 이미 초인적인 경지에 달해 있었다. 따라서 어둠 속이었으나 환하게 주위를 볼 수 있었다. 계단 아래 그곳은 하나의 석실이었다. 석실한 4명의 인물이 둘러앉아 있었다. 그리고 한쪽 침상 누군가가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장철린과 태무결이 계단 아래로 내려간 순간 그그그. 산신묘 바닥의 입구가 하나의 흐릿한 유등이 밝혀져 있었다. 석실 안에는 하나의 흐릿한 유등이 밝혀져 있었다. 장철린은 재빨리 사인의 모습을 훑어보았다. 일견하기에도 모두 기도가 범상치 않은 인물들이었다. 이때 사인의 시선은 모두 장철린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문득 사인 중 한 명의 청소한 노도인이 도호를 외며 입을 열었다. 무량수불. 태방주 이분 시주님은 누구시오. 그 말의 태무결은 나직한 헛기침을 하며 장철린을 소개했다. 험. 여러분께 귀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바로 구룡장원의 장주이신 용백분 대인이십니다. 순간 사인은 모두 경의의 눈빛으로 장철린을 응시했다. 무량수불. 문득 노도인이 합장하며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용시주 빈도 운영자가 용시주를 몰라보고 실수한 것을 용서하시오. 그에 이어. 아미타골. 나머지 사민들도 다투어 장철린에게 인사했다. 그들이 장철린에게 대하는 태도는 극히 공손했다. 하나 반면 장철린은 그들의 이름을 들으며 내심 충격을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사인 모두가 한결같이 무림의 명성이 쟁쟁한 명숙들이었기 때문이다. 구파의 하나인 종남파의 장문인 운영자 숭양문의 문주인 철검개세 위진학 아미파의 장문인인 홍인대사. 그리고 태무결의 사형제 5인 중 첫째인 개방의 두 번째 실권자인 삼절신계 학군명이었다. 아. 실로 대단한 위명의 소유자들이 아닌가. 학군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인은 모두 정파의 태산북도인 국파일방중사파의 영수들인 것이다. 한데 그런 쟁쟁한 위명의 인물들이 이런 허름한 산심묘에 모여있다니. 천하가 알면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었다. 그들 사인의 태도는 장철린에게 모두 공손하기 이를 때 없었다. 장철린은 그런 그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에게 왜 그렇게 모두들 친절한지 의아스럽기만 한 것이다. 이때 태무결이 그런 장철린의 마음을 헤아린 금미소지으며 입을 열었다. 실상 소재를 비롯한 여기 있는 분 모두는 용대인께 과거 큰 은혜를 입은 셈입니다. 장철린은 무슨 말이냐는 듯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노도장 운영자가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설명해 주었다. 1년 반 전 항주에서 용대인께서 태방죽게 혈관은 영호해상의 움직임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당시 우리는 서호 소용주에서 모두 큰 참변을 당했을 것이오. 아. 비로소 장철린은 언뜻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이제 보니 학군명을 제외한 이들 사이는 당시 항주에서 있었던 오파 회합의 영수들이로군. 그는 그제서야 이해가 가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문득 그의 시의 선이 침상 위의 인물에게로 향했다. 저 침상 위의 인물이 바로 상처를 입었다는 오파 중 화산파 장문인인가 보군. 이때 태무별이 문득 근심스러운 얼굴로 침상 쪽을 바라보며 물었다. 설장문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말에 아미파의 장문인인 홍인대사가 침중한 불호를 외며 입을 열었다. 아미탑을 절망적이오. 오장육부가 뒤틀려 소생이 불가능하오. 잘해야 오늘 밤을 넘길 정도라오. 그 말에 문득 위진학이 이를 갈며 분노의 음성으로 말했다. 인흥소 그 파렴치한 놈이 비겁하게 다수로 소수를 공격했소. 게다가 부시공 따위의 극랄한 마공까지 전개하다니. 그는 흥분한 듯 움켜진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이때 장철린이 문득 담담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소생이 화산파 장문인의 상처를 좀 봐도 되겠소. 그의 뜻밖의 말에 중인들은 모두 흠칫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들은 장철린에게 별다른 뾰족한 수가 있다고 믿지 않았다. 기적이 일어난다면 몰라도 도저히 화산파 장문인의 상세는 치료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나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고 잡으려는 것이 사람의 심리가 아닌가. 게다가 장철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다. 홍인 대사가 침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했다. 아미타불. 용시주께서 봐주신다면 진정 기쁜 일이겠지요. 하나 그것은 한마디 겸손의 소리에 불과했다. 이윽고 장철린은 중인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인 후 한쪽에 놓여있는 침상으로 다가갔다. 순간 그는 멈칫했다. 뜻밖에도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침상 위의 인물은 여인이 아닌가. 그것도 이제 20세 중간에 접어든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화산파 장문인이 여자였다니. 장철린은 의외로움을 금치 못했다. 이때 태무결이 나직한 음성으로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 화산파 장문인이셨던 설충 장문인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분 설옥상 장문인은 전 장문인의 따님이십니다. 화산을 맡으신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지요. 아. 장철린은 그제서야 이해가 가는 듯 나직한 탄성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그는 죽은 듯이 눈을 감고 있는 침상 위의 설옥상을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그는 얼굴에 난색을 떠올렸다. 상처는 어느 부위에 있소. 그는 겉으로 보아 전혀 이상이 없는 설옥상의 상세의 의아함을 느끼며 물었다. 그 말에 태무결은 일숨 멈칫했다. 이어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가슴을 격중당하셨습니다. 장철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스스. 그는 거침없 이 설옥상의 상의를 벗겨내는 것이 아닌가. 조금도 망설임이 없는 손길이었다. 태무결은 그 모습의 시선을 옆으로 돌려 피했다. 설옥상의 상의가 벗겨지자 풍만하고 탐스러운 가슴이 드러났다. 배곡같이 뽀얀 저 가슴의 굴곡은 실로 눈이 현란할 만큼 아름다웠다. 한데 그녀의 가슴 계곡 사이 그곳에는 하나의 시커먼 장인이 선명하게 찍혀있지 않은가. 그것은 실로 보기만 해도 끔찍한 형상이었다. 장철린은 미미하게 눈살을 찌푸렸다. 이것이 부시공. 시커먼 장인 자국 그 주위에는 섬뜩하게도 검푸른 빛이 감돌고 있었다. 문득 장철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과연 이것이 부시공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을까. 잠시 망설이던 그는 이윽고 품속에서 하나의 작은 옷갑을 꺼내들었다. 이었다. 그는 옷갑의 뚜껑을 열었다. 순간 향긋하고 그윽한 냄새가 주위를 진동했다. 중인들은 모두 경의의 눈으로 장철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옷갑 속 그곳에는 영락없이 사람의 형상과 같은 삶이 반토 막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운영자가 제일 먼저 그것을 알고 경악의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만년삼왕. 아. 오. 그 말에 중인들은 모두 배경안 표정으로 탄성을 바랬다. 만년삼왕 전설 속에서나 나오는 약초 2를 복용하면 일반 사람은 백년을 장수할 뿐 아니라 불로장수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노인이 먹으면 흰머리가 거머지고 주름살이 없어진다. 뿐이겠는가. 이를 복용하면 무리민은 가히 그 효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우선 백년의 내공이 증진할 뿐만 아니라 전신의 신체는 도건불침이 된다. 또한 내공이 아무리 써도 고깔되지 않으니 무리민으로서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으랴. 실로 무리민이라면 꿈에서도 그리는 영약 중에 영약이었다. 하나 그 누구도 지금까지 만년삼왕을 구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만년삼왕이 장철린의 손에 들어있는 것이다. 대체 그는 이것을 어디에서 얻은 것일까. 반년 전 바로 구룡장원을 방문했던 옥류양이 그에게 선물로 남기고 간 것이었다. 그것은 밤뿌리에 불과했으나 희세 영약임으로 가히 기적을 기대할 만했다. 이윽고 장철린은 만년삼왕을 꺼내 조그만 옥도로 3분의 1가량 잘라냈다. 이어 설옥상에 입을 벌리고 그것을 먹여주었다. 지금 설정문인의 내장 기능은 극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다. 만년삼왕의 흡수를 도와줘야 한다. 생각을 마친 순간 그는 천천히 양손을 들어올렸다. 이어 서서히의 반야대 능력을 전신으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양손바닥을 설옥상의 가슴 중앙에 붙이고 내공을 주입하기 시작했다. 스. 환상인가. 문득 그의 머리 위에 은은한 서기가 무지개처럼 어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홍인대사. 그는 흰 눈썹을 파르르 격렬하며 경악의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저. 저 현상은 불문자일기공인 반야대 능력의 극성단계요. 오. 과연. 나머지 인물들도 일제히 배경에 감탄성을 터뜨렸다. 더욱이 폐 무결의 놀라움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내심 씁쓸한 고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부끄럽구나. 용대인이 저렇게 놀라운 무공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짐작조차 못하고 그저 일개 상인인 줄만 알았으니. 문득 그는 가슴 속으로 어떤 한군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아마 장철린이 자신에게 부탁했던 말 때문이었다. 구파일방을 비롯한 정도의 모든 세력을 규합하여 조화성을 무너뜨립시다. 장철린의 무공수위가 가히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극강한 것이라면. 그렇다. 결코 그들이 약속한 큰 뜻은 무모한 것만은 아니니라 생각했다. 이때 스스스. 장철린의 모습은 신비로운 무지개 비서기에 완전히 휩싸여 장엄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가 설옥상의 상세를 치료하고 있는 동안 태무결은 나머지 사인에게 장철린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말을 다 듣고 난 사인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감격적인 표정을 지었다. 아미타불. 빈승은 찬성이오. 아미타는 용시주를 도울 것이오. 홍인대사가 합장하며 제일 먼저 승낙했다. 그에 이어 나머지 인물들도 망설임 없이 승낙의 뜻을 표했다. 무량수굴. 종남도 용대인과 생사를 같이 하겠소. 하하. 숭량문도 빠질 수 없겠지요. 노구도 동참하리라. 이때였다. 문득 옥구슬이 구르듯 해맑은 여인의 음성이 중인들의 귓전을 울렸다. 설마 화산을 빼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아. 중인들은 모두 침상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설옥상 어느 새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짓고 있었다. 화사한 그녀의 아름다움은 이 순간 더욱 눈부시게 피어나 너무도 매혹적이었다. 중인들의 얼굴에 기쁨과 격동의 빛이 만면했다. 설장문인. 드디어 왕쾌되셨구리요.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반가움을 금치 못했다. 설상옥은 그런 그들의 모습에 화사하게 미소지었다. 죽음 직전에서 다시 태어난 설옥상. 마침내 기적은 그녀의 몸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이때 설옥상은 문득 시선을 들어 장천린을 바라보았다. 장천린은 그녀와 눈빛이 마주치자 담담하게 미소지어 보였다. 설옥상의 두 눈에 문득 수줍음의 빛이 어렸다. 이어 갑자기 그녀는 장천린의 앞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닌가. 돌연한 그녀의 행동에 중인들은 모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장천린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설장문인 이게 무슨 뜻이오. 설옥상은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며 맑은 음성으로 대답했다. 용대인께서는 소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어찌 은인께 답례를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문득 그녀는 또박또박한 음성으로 덧붙였다. 소녀 설옥상은 이 자리에서 맹사하겠어요. 장차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화사는 용대인을 적극 보조하겠어요. 장천린은 문득 주의를 응시했다. 중인들 모두 그를 향해 힘차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장천린은 순간 뜨겁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힘이 합치고 있다. 그는 마음속에 한가닥 크나큰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조화성. 그것을 깨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그의 가슴이 뜨거운 박동으로 뛰기 시작했다. 뜨거운 별의로 뭉친 육인 그들은 서로를 마주 보며 실내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석실 안은 훈훈한 정으로 가득 찼다. 밤이 깊어가는 것도 잊은 채 육인은 끝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여기는 산신묘 어둠으로 장막을 친 이름 없는 산신묘였다. 148회. 청도 산동성 반도에 위치한 곳 청도하면 무리민의 안색이 변한다. 오악장. 바로 청도에 위치한 한 장원 때문이었다. 오악장은 산동성 내에서도 공포의 상징이다. 왜냐하면 오악장이 바로 조화성 산동성 지단이기 때문이다. 오악마군 인흥소그는 산동성 지단의 단주이자 오악장의 장주였다. 조화성의 조직은 비교적 간단히 짜여져 있다. 조화성 주의 영문은 휘하에 오전 13단을 두고 있다. 오전은 50마전을 말하며 13단은 중원 13개성에 각각 하나씩 있었다. 각 단 외의 인원수는 많은 곳은 천명이 넘었으며 설사 적은 곳이라 해도 수백 명의 소하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실상 무림의 혈겁을 자행하는 것은 바로 이들 13단이 그 선봉을 수행한다 할 수 있었다. 오악장은 그다지 규모가 큰 편은 아니었다. 오악마군 인흥소도 조화성 내에 별신임을 받고 있지 않았다. 그는 가입한 지 10년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성격이 너무나 괴팩하고 흉폭했기 때문이었다. 하나 그는 위임이 오만해 조화성 주의 영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의 아래로 보고 있었다. XXX. 오악전 오악장의 중심부는 오악마군 인흥소에 거처였다. 화려한 방에서 두 명의 노인이 술을 들고 있었다. 한 명은 금위를 입고 태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거대한 체구의 이마에 주먹만한 호까지 달려 몹시 흉폭한 인상이었다. 그가 바로 오악마군 인흥소였다. 그에 맞은 편에는 문사차림의 50대 중간에 노인이 안아있었다. 얼굴은 조금 청소했으나 왠지 전체적으로 음산한 기운 이 감도는 노인이었다. 노문사의 이름은 양도희였다. 조화성의 제1심마전에서 서열 2위 독전우사라는 벼로를 지냈다. 그는 과거 금월산에서 낙수범에게 자신의 동생을 잃었다. 자연구살 중 한 명인 양전이 바로 그의 아우였던 것이다. 10여 년 전 오악마군 인흥소를 조화성에 가입시킨 것도 바로 양도희 그였다. 그는 제1심마전주 독재 당선종의 강력한 신임을 얻고 있었다. 흐흐. 양노재 너무 심려 마시게. 과거 항주에서는 오파 회합 분쇄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네. 이 능소는 거칠한 수염을 잡아당기며 응용하게 웃었다. 이미 화산파의 설가 계집은 나의 부시공에 적중되어 지금쯤 시체가 되었을 것이네. 더욱이 정류형 금방 배결리는 나의 수하들이 철저하게 매복하고 있으니 반드시 놈들의 자취를 알아낼 것이네. 그 말에 양도희는 눈살을 찌푸리며 신중하게 말했다. 개방의 태무결은 보통 놈이 아니오. 1년 반전 항주의 서호 소영주에서도 놈은 귀신처럼 눈치를 채고 도망갔었소. 그래서 혈관음을 무색해했지 않소이까. 이 능소는 술을 벌컥벌컥 마신 후 음산하게 웃었다. 흐흐흐. 혈관음과 나를 어찌같이 비교하는가. 이어 그는 차갑게 냉소했다. 흥. 혈관은 영후해상에 대한 전설은 꽤나 화려하지만 나는 믿지 않네. 그 말에 양도희는 고소를 지었다. 형님 마교 13사는 모두 무서운 고수들이오. 그들의 무공응리은 오전주들의 귀에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오. 양도희는 두려움의 빛을 떠올리며 덧붙였다. 그들은 조화성 내에서도 죽음의 전사들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강한 자들입니다. 이 능소는 조소를 흘렸다. 흐흐. 그것은 그들이 진짜 강한 적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네. 양도희는 고개를 흔들었다. 하나. 그 무서운 신상과 오성단이 13사에 의해 깨졌습니다. 이 능소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낮게 침묵하며 말했다. 신상의 죽음은 확실히 충격적이네 하나. 그는 말꼬리를 흐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그러다 그는 말을 돌렸다. 당전주께서는 요즘 어떠신가. 양도희는 침중하게 말했다. 당전주께서는 숙여 청주의 죽음 이후 극히 침통해 계십니다. 이 능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당선종과 부캐 사태 청주 숙여염과의 각별한 관계를 알고 있었다. 당선종의 부인은 바로 숙여염의 침무위 동생이었던 것이다. 즉 당선종과 숙여염은 천안 매부지간인 셈이었다. 양도희는 침중하게 말했다. 당전주의 슬픔은 제가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숙여 청주와 당전주님은 평소에 극히 우위가 깊었습니다. 과거 소재도 소재의 동생이 죽었을 때 근 1년간 분노와 슬픔으로 인해 모든 일에서 손을 놓다시피 했었으니까요. 으응. 그럴 테지. 이 능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 문득 그의 눈빛이 기이하게 번뜩였다. 다음 순간 도령 그는 박문을 향해 일장을 날렸다. 어떤 놈이냐. 헝. 박문은 그의 장력에 의해 박살이 났다. 순간. 으하하하하. 갑자기 낭낭한 웃음이 터져나오더니 자욱한 먼지 속에서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 청소한 문사차림의 청년 바로 태무결이 아닌가. 개방의 풍우나 태무결. 그는 여유만만하게 옥선을 붙이며 서 있었다. 그의 모습에 이 능소는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다. 태무결. 태무결은 여유있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능소 내가 나를 찾는 것 같기에 내가 직접 이곳으로 왔다. 이 능소의 두 눈에서 광폭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오냐. 아주 잘했다. 헥가 어린 놈. 다음 순간 그는 그대로 일장을 날렸다. 위잉. 하하하하. 태무결은 낭낭이 웃으며 슬쩍 가볍게 어깨만 움직여 피해냈다. 황. 그 바람에 액궂은 한쪽 벽이 와르르 무너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후후후. 미친 망아지가 발광을 하는군. 휘휘휘. 뚫어진 벽으로부터 육인의 그림자가 날아들었다. 그들이 나타난 순간 이 능소는 물론 양도의조차 안색이 굳어졌다. 양도의의 안면은 딱딱하게 굳어졌다. 심상치 않다. 그렇다. 그는 눈앞의 인물을 거의 알고 있었다. 종남파의 장문인 운영자아미 장문인 홍인선사 순양문의 문주 위진학 화산 장문인 설옥상. 3절 신계 탁군명. 그리고 한 명의 백의 중립인이 서 있었다. 하나 왠지 그에게서는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풍겼다. 이때 이 능소도 안색이 굳어졌다. 하하하. 이 능소 내가 오파의 앞을 분쇄하겠다고 큰소리 쳤지 않느냐. 우리가 직접 왔으니 어디 한번 해보아라이. 태무결의 말은 완전 조롱조였다. 이 능소는 성격이 화급했다. 태무결. 내놈이 감히 노부를 희롱하느냐. 우르르릉. 그는 다시 일장을 날렸다. 태무결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섭선을 가볍게 휘둘러 그의 공격을 막았다. 헝. 순간 태무결은 뒤로 삼부 물러섰고 이 능소는 어깨를 흔들었다. 태무결은 흠칫했다. 과연 이 능소. 우왕마군답다. 이때 운영자 홍인선사 등 우인은 이 능소와 양두의를 포위했다. 스스. 스. 그들은 모두 일파의 지존들이었다. 대뜸 방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압박되었다. 이 능소는 다급함을 느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이 놈들을 모두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수하들을. 하나 이때 태무결이 냉소하며 말했다. 이 능소 수하들을 부를 생각이면 포기하는 것이 좋다. 후후. 정유현으로 오악장 고수들 떼부분이 출동했다. 이곳에 남은 자들은 고작 30여 명 정도가 아니냐. 그 놈들은 이미 우리의 손에 깨끗이 잠이 들었다. 이 능소의 안색은 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이때 중립을 쓴 대개인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그는 태무결을 향해 담담한 음성으로 말했다. 태방주 이 능소는 내가 제거하겠소이다. 그 말에 태무결은 공손히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다. 냉주께서 직접 수고하실 필요까지야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었다. 냉주라니. 중립인은 담담히 말했다. 고항마군의 실력을 한번 평가해 보려는 것이오. 이 능소는 가슴이 섬뜩했다. 냉주라니. 태무결을 씩 웃으며 말했다. 냉주께서 직접 나서신다며 내 이 능소야 죽은 목숨이라 다름없습니다. 이어 그는 이 능소를 향해 괴소를 흘렸다. 후후. 이 능소 일부는 우리 오빠의 공동 냉주이시다. 냉주께서는 영광스럽게도 친히 너를 상대하실 것이다. 영광으로 여겨야 하겠지. 으으. 이 능소는 화가 치밀어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해졌다. 이때 중립인은 이 능소를 향해 여전히 착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이 능소 내 그대의 부시공을 한번 견식해보겠다. 이 능소는 내심 곤옥에 휩싸여버렸다. 그는 자신을 믿는 편이었다. 하나와 오빠의 공동 냉주라는 신비인 뇌의 존재가 어쩐지 거림칙한 것은 부인할 길이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면서 공력을 끌어올렸다. 이때 중립인이 허리춤에서 한 자루의 기검을 소리 없이 뽑아냈다. 그 검은 몫이 특이했다. 폭이 극히 좁고 얇은 것으로서 어찌 보면 마치 한 자루의 꼬챙이 같았다. 이 능소는 눈을 흉폭하게 번뜩이면서 괴소를 흘렸다. 흐흐. 오빠 공동 냉주날이 얼굴이 대체 어떻게 생겼기에 중립으로 가리셨나. 그 말에 중립인은 여전히 담담히 말했다. 이 능소 자네보다야 조금은 나은 편일세. 이 능소 그는 항상 자신의 외모에 대해 묘한 열등의식에 젖어있었다. 용모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는 제일 싫어했다. 그는 음산한 눈빛을 내쏘왔다. 나 이 능소가 두려워 한 자는 일찍이 아무도 없었다. 말을 마치는 순간 팝팝팝파. 그는 쌍수를 칼처럼 좌우로 나누면서 섬광처럼 공격해 들어갔다. 하나 중립인은 갑작스런 공격에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좌수를 움직여 비스듬히 뻗었다. 헝. 흡사 가죽국 터지는 듯한 음향과 함께. 흑. 이 능소는 두팔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비로 세걸음 밀려나갔다. 하나 중립인은 그 자리에 못이라도 박힌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럴 수가. 내공이 노부를 능가한단 말인가. 이 능소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수치와 분노를 함께 느꼈다. 하나 그는 결코 굽히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최후 비장의 절기인 부시공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그러자 우. 웅. 기묘한 진동훈과 함께 그의 전신 금포가 바람을 아는 듯 팽팽히 부풀어 오름과 동시에 그의 얼굴 손등이 먹빛으로 변했다. 그리고 방 안에는 갑자기 시체가 섞는 듯한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때 태무결이 침운성을 터뜨렸다. 조심하십시오 맹주. 부시공입니다. 그때. 죽어라. 화오오오오. 시커먼 먹빛장기가 장철린을 향해 뻗어나갔다. 방 안의 사람들은 그 장기를 느낀 순간 속이 매스껍고 현기증이 나는 것을 느끼며 급급히 뒤로 물러났다. 바로 그때였다. 슥. 중립인의 검이 움직였다. 검은 천중을 겨냥한 채 마치 물이 흐르듯 유유히 먹빛장기를 가르며 나아갔다. 그 광경은 실로 불가사의했다. 검의 유유한 흐름에 먹빛장기가 마치 물이 갈라지듯 좌우로 밀려나가는 것이 아닌가. 관전하고 있던 태무결은 긴장 중에도 감탄을 금할 길이 없었다. 과연. 그 순간이었다. 오. 웅. 갑자기 진동음이 일어나며 먹빛이 짙어지고 역한 냄새가 더욱 강해졌다. 하나 중립인은 조금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그대로 장공을 뚫고 검을 뻗었다. 검새는 언뜻 보기에 그 변화가 눈에 완전히 보일 정도로 느릿느릿했다. 하나 그 순간 인흥소의 안색은 급변했다. 하나 이미 늦은 뒤였다. 아. 처절한 비명과 함께 두 줄기 핏줄기가 뻗었다. 아. 인흥소의 두 팔목이 그대로 댕강 잘린 것이었다. 하나 그와 거의 동시 이번에는 그의 머리가 날라갔다. 단 1초. 1초에 왕막은 인흥소는 황천길로 직행해버린 것이었다. 장래의 사람들은 모두 눈을 크게 떴다. 특히 이. 이럴 수가. 태무결의 놀라움은 컸다. 주인은 갑자기 찬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모두들 경의와 감탄의 표정을 지은 채 중립인을 바라보았다. 한데 그 중에서도 화산 장문인 서록상의 눈빛은 야릇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때 양도인은 갑자기 몸을 격렬하면서 실성한 듯 부르짖었다. 와. 왕검이다. 왕검. 그의 두 눈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 순간 무엇이 어른거리는 듯이더니 어느새 그의 앞에 중립인이 미끄러져 왔다. 그대가 양도인가. 그. 그렇다. 양도인은 벌벌 떨었다. 중립인은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대도 죽일 수 있다. 하나 살려주겠다. 연무에게 알려라. 이 제 정도는 하나로 뭉친다고 조화성의 항해는 이제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한다고 말이다. 으. 언젠가 나의 검이 연무에 목줄기를 끊어줄 것이라고 전해라. 양도인은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두려운 눈으로 중립인을 바라보며 내심 중얼거렸다. 전설의 왕검이라면 가능할 론지도 모른다. 그는 황급히 대답했다. 조. 좋다. 그대로 알리겠다. 이어 그는 말했다. 한데. 당신의 이름은? 중립인은 담담히 말했다. 그것은 물을 필요 없다. 다만 오파의 공동맹주로 족하다. 두고 보자. 휙. 양도인 그는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다. 그가 사라지자 중립인은 방안의 육인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제 갑시다 여러분. 태무결은 한숨을 쉬더니 경탄에 한마디를 던졌다. 진정. 평생 처음 보는 멋진 한수였습니다. 운향자도 흥분된 듯 말했다. 무량 수굴. 냉주께서 설마 왕검제약을 터득했으리라 고는 꿈에도 몰랐소이다. 중립인은 담담하기만 했다. 아직 초고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설옥상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 정도면 능이 염무와도 대적이 가능할 거예요. 설상옥 그녀의 눈빛은 어떤 열기를 띄우고 있었다. 중립인 이미 그의 존재는 그녀의 마음에 깊숙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중립인 즉 장천리는 중립 안에서 그저 쓴 웃음을 지었다. 그는 그들의 말대로 조화성주 염무가 그렇게 쉽게 상대할 인물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었다. 하나 그는 그렇다고 그들의 말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실로 오랜만에 사기가 오른 정도의 맥을 끊어놓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자 이제 그만 돌아갑시다. 그는 담담히 말하며 앞장섰다. 나머지 6인의 지존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장천린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떠난 방에는 피받아 속에 왕마군 인웅소의 시체가 누워있었다. 그의 목에서 떨어져 나간 머리는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몹시 억울하고 분하다는 듯이. 아니 아직도 자신의 죽음을 도 저희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이것이 시작이다. 이제부터 정도무림과 조화성과의 싸움은 분리붙었다. 149 두의 호른지 산해관 너머 몽고와 여진 이 경계를 이루는 곳에서 위치한 호수 비교적 크지는 않으나 산막한 벌판의 풍경치고는 아늑한 곳이었다. 만추 늦가을이었다. 북방의 바람은 벌써 싸늘하여 삭풍의 느낌이 든다. 찬 바람은 방향이 바뀌어 북쪽으로부터 불어오기 시작하는 계절이었다. XXX 따갑 따갑 새필의 말 마상에 타고 있는 사미는 모두 험상굳게 생겨드며 체구가 번장한 중년 사나이들이었다. 등과 허리에는 기역무기를 메웠으며 몸에는 가죽과 털옷을 두르고 있었다. 생김새나 복장으로 미루어 중원이는 아닌듯 싶었다. 몽고족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문득 가운데 중년 장안이 호른지의 풍경을 먼 발치에서 살피면서 입을 열었다. 정말 경치가 좋은 곳이군. 우측의 사내가 괴소를 흘렸다. 흐흐 경치를 감상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을 보니 부럽군. 그러자 좌측의 사내가 중얼거렸다. 너무 긴장할 건 없네 요즘 이곳 북방은 누르하치가 임단한 때 문에 매우 살벌하다지만 오히려 우리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인. 가운데 장안이 맞짱 붙였다. 그럼 고락 특성의 낭인 시장에서 잘만 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이네. 그러자 우측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어떻게 배운 무공인데 흐흐 결코 싸구려가 될 순 없지. 그 짜안이 임단하는 요즘 과위 신고와 대충돌 이후 고수들을 모으고 있다고 하더군. 클클 결국 낭인 시장에서는 요즘 우리 같은 사람들의 주가가 점점 오르고 있다는 거야. 그들 사민 그들은 아마도 낭인 무사들인 것 같았다. 그들은 고락 특성에 있는 낭인 시장으로 몸을 팔러 가는 중인 것 같았다. 대막에서 우리 사민의 명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분명 크게 중용될 것이네. 그들은 호수가를 따라갔다. 조금만 더 가면 망남의 경계 지점에 이른다. 자 빨리 가하세. 두두두. 그들은 마음이 급한 듯 흔먼지를 일으키며 말에 박차를 가했다. 한데 얼마쯤 갔을까? 응. 그들 중 한 명이 전면을 응시하다가 두 눈에 이체를 띄었다. 멀리 호수 옆에 한 그루 나무 아래 한 명의 여인이 기대 서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여인은 거리가 멀어 자세히 보이지는 않아도나 그 자태가 극히 아름다워 보였다. 흠. 그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들은 계속 말을 몰았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여인의 자태는 자세히 보였다. 아름다웠다. 아니 눈이 부실 만큼의 미녀였다. 여인은 대략 스물선어쯤 되어 보였는데 여진의 복장을 하고 있었고 언뜻 보아도 매우 값진 복장이었다. 사풍은 차가 왔으나 사풍에 휘날리는 머리카락에 언뜻 언뜻 사라졌다 드러나고 나는 미녀의 얼굴은 꿈꾸듯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아. 한데. 추역교. 바로 놀랍게도 미녀는 추역교가 아닌가. 그녀가 이런 곳에 망연히 서 있다니. 이때 3인의 낭임 우사들은 추역교가 있는 곳에 이르러 말을 멈추었다. 그녀를 처음 발견한 장아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은근히 입을 열었다. 소저 말 좀 물어도 되겠소. 미녀는 대답이 없었다. 장아는 내심 쓴 입맛을 다셨다. 아름다운 만큼 도도하구나. 하나 그는 다시 말을 걸었다. 심사가 울적하나 보구리오. 어찌 홀로 이런 곳에 계시오. 미녀 즉 추역교는 여전히 못 들은 뜻대답을 하지 않았다. 장아는 은근히 화가 치밀었다. 소저 본인의 말이 말 같지 않소. 추역교는 여전히 검푸른 호수물만 바라볼 뿐 대꾸하지 않았다. 이때 3인 중 한 명이 말에서 뛰어내리더니 다가왔다. 그는 가까이서 추역교를 살펴보고는 그만 넋을 잃었다. 기. 기가 막힌 미인이다. 내 평생 처음 보는. 그는 침을 꿀꺽 삼킨 후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소저 최소한 대꾸는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소. 그제서야 추역교는 고개를 돌렸다. 하나 그녀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완전히 백지와 같은 표정이었다. 혹시 청류장을 아시나요? 청류장. 추역교는 미소지었다. 화사한 미소였으나 그 미소에는 왠지 혼이 스며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에게 속삭이듯이 중얼거렸다. 버드나무가 푸르고 경치가 아름다운 곳. 사람들의 마음씨가 좋고. 더욱이 그곳에는 나의 사랑하는 이미 살았죠. 장안은 흠칫했다. 정신이 이상해졌군. 추역교는 계속 꿈꾸는 듯이 속삭였다. 한데 그분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요. 아주 잘생긴 분인데. 추역교는 빤히 장안을 바라보며 물었다. 혹시 그분의 이름을 아시나요? 장안은 문득 응용하게 말했다. 혹시 나같이 생기지 않았소? 추역교는 고개를 내져었다. 당신은 아니에요. 그분은 갑자기 그녀는 머리를 움켜지며 괴로운 듯 부르짖었다. 아. 아. 모르겠어 모든 것이 엉망이야. 그녀는 갑자기 흐느꼈다. 흐흐. 그가 아니야 다른 분이야. 철릉. 천. 아니야 모르겠다. 느닷없이 추역교는 교소를 터뜨렸다. 호호호호호. 그녀가 허리를 흔들면서 미친 듯이 웃어대자 장안은 흠집했으나 곧 음룡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괴로운 일이 있나 본데 위로해주고 싶구려 소저. 그 말에 나머지 이인도 서로 눈짓을 주고 봤더니 말에서 뛰어내렸다. 그들은 호수 한쪽의 숲을 바라보았다. 서로 의사가 상통한 듯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쪽으로 갑시다 소저. 장안 한 명이 그녀의 손목을 잡아 이끌었다. 추역교는 여전히 꿈꾸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반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장안들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다. 흐흐. 오늘 이거 횡재했구나. 뭔가 앞으로 일이 잘 풀리겠는걸. 장안들은 모두 입이 찢어졌다. 아담한 숲속 추역교는 여전히 꿈꾸는 듯한 표정이었다. 한 명의 장안이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수작을 걸었다. 흐흐. 소저 내가 소저를 즐겁게 해드리겠소. 그는 거침없이 추역교의 가슴을 더듬어갔다. 한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차분한 음성이 들려왔다. 손을 떼고 물러나라. 장안들은 모두 훈칫했다. 그들이 시선을 돌리는 순간 한 명의 노인이 숲속으로 걸어들어왔다. 그의 한 노인이었다. 머리카락은 붉은 적발이었고 마른 몸매에서는 찬바람이 일어났다. 뿐인가. 눈은 그저 흰 동자밖에 없지 않은가. 누구인가. 사존 정리휼. 바로 그가 아니고 누구인가. 하나 세 명의 낭인무사들이 그를 알리가 없었다. 늙은이. 조금 전 당신이 말을 했나. 추역교를 범하려던 장안이 눈을 불아리며 거칠게 물었다. 그 순간 정리휼의 두 눈에서 비광이 번뜩였다. 하나 그는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말 한마디로 너는 두 번 죽었다. 미친 늙은이. 감히. 장안은 막 덤비려다가 말을 채 끝내지도 못한 채 비명을 질렀다. 정리휼은 그저 손가락을 서너 번 퉁겼을 뿐이었다. 한대실로 공포스러운 광경이 벌어진 것이다. 무엇인가 붉은 광채가 쭉 뻗었다 싶은 순간. 으아. 태해. 세 명의 장안은 가슴에 구멍이 뚫리더니 등줄기로 핏줄기를 뿜으며 그대로 벌렁벌렁 쓰러져버린 것이었다. 미. 믿을 수가. 없다. 맨 처음 장안은 자신의 가슴에 뚫린 구멍을 바라보고 중얼거렸다. 훔. 하나 그는 곧 의식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을 느끼며 쓰러지고 말았다. 한대 더욱 끔찍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세구의 시체는 쭈글쭈글해지더니 잠시 후에 의상만 남기고 핏물로 모두 녹아버린 것이었다. 정리휼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추억교에게 다가갔다. 추억교는 여전히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정리휼은 부드럽게 말했다. 들어가자 소저. 함부로 돌아다니면 위험하다. 추억교는 문득 입술을 움직였다. 할아버지. 응. 점원 벌판이 끝나는 곳에? 그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정리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도 모르게 연민지정을 느낀 그는 가만히 그녀의 어깨 안아 토닥여주었다. 날씨가 쌀쌀하다. 너의 몸이 상할까 걱정이구나. 그 말에 추억교는 가만히 정리휼의 가슴에 기대었다. 정리휼은 그녀를 안으며 내심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사연이 있는 아이일 것이다. 두 달 전이었다. 그는 우연히 부캐를 지나다 한강가에서 여인을 발견했다. 여인은 전신이 반쯤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여인을 구해다 치료를 해주었다. 그러는 와중에서 그는 흡사 손녀와 같은 감정을 느꼈다. 하나 여인은 깨어나서도 과거를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녀는 늘상 꿈꾸는 듯한 시선으로 먼 하늘을 바라보곤 했던 것이었다. 노부가 예상하건대 이 아이는 부캐 사퇴청과 연관이 있다. 이 아이가 발견된 소륙하는 부캐 사퇴청이 있는 백급빛 모산의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정리휼은 추억교를 데리고 호수를 따라 걸어갔다. 추억교는 다 속옷이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순순히 따라갔다. 이때 돌연 전방으로부터 말발굽 소리가 힘차게 들려왔다. 뒤에 어어 한필에 건장한 적토마가 한 마리 나타났다. 적토마 위에는 한 명의 건장하고 패기가 넘치는 호상의 청년이 타고 있었다. 그가 다가오자 정리휼은 손을 모았다. 왕자님. 하하. 정리사부 여기 계셨구리요. 호탕하게 웃는 청년 그는 바로 황태급 이 아닌가. 여진의 품은아 황태급. 훗날 대명을 무너뜨리고 청을 세우게 될 운명의 정복자 황태급. 바로 그였던 것이다. 정리휼은 정중히 물었다. 황자께서 어인 일이시오. 황태급은 눈을 번쩍 떴다. 아버님께서 정리사부를 부르시오 중대한 일인 것 같소이다. 그러다 문득 그는 추역교를 발견하고 흠칫 굳어지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그는 전신이 굳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이어 그녀의 꿈꾸는 듯한 커다란 눈동자 속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이분 소저는 정리휼은 멈칫했다. 노부가 새로 맞이한 손녀올시다. 휙. 황태급은 말에서 뛰어내렸다. 이어 공손하고 정중하게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황태급이라 합니다 소저. 추역교는 가만히 황태급을 응시했다. 그런 그녀의 눈에는 은은히의 아름다운 미소가 번져올랐다. 당신은 그분들을 닮았군요. 황태급은 의아했다. 그는 그녀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 이때 그를 바라보는 추역교의 눈빛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여인은 추역교 남자는 황태급. 이렇게 또 하나의 운명은 다시 시작을 하고 있었다. xxx. 화려한 내실 한 명의 미녀가 비스듬히 누워있다. 그녀가 걸친 것은 속이 비칠 듯 말 듯한 투명한 망사이였다. 속에는 아무것도 잊고 있지 않은 듯 약간 벌어진 가슴섭 사이로 팽팽한 유광의 굴곡이 약간 드러나 보였다. 폭발적인 연기를 뿌리는 몸매였다. 더더구나 한쪽 무릎은 세우고 한쪽 허벅지를 뻗고 있는 자세는 지극히 유혹적이었다. 한데 미녀의 얼굴은 싸늘했다. 끝이 약간 치켜올라간 복목은 차가운 빛을 뿌리고 있었고 섬세하고 조각같은 오간도 냉기가 흘렀다. 미녀는 침상에 비스듬히 누운 채 수중에 한 자루에 검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검을 허벅지 사이에 낀 채 만지작거렸다. 미녀와 검. 너무나 기이한 색감을 풍겼다. 침상 아래 한 명의 청년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한데 놀랍게도 청년의 반면 얼굴은 극히 미남인데 다른 반쪽 얼굴은 불에 타 잊으러진 듯 흉측하기 그지없는 것이 아닌가. 아. 숙야 철릉. 바로 북계 사태청의 사태청주 숙야염의 아들 숙야 철릉이 아닌가. 사태청의 차마 때 그는 화상을 입어 그런 비참한 몰골이 된 것이었다. 침상 위의 미녀는 바로 신녀궁의 구양연봉이었다. 숙야 철릉 그는 사태청이 멸망한 후 간신으로 신녀궁에 차 나온 것이다. 호호. 대체 내게 무엇을 원한단 말인가요. 숙야 철릉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복수할 수 있는 힘을 원하오. 흐흥. 사태청을 멸망시킨 신상과 오성단은 이미 마교 13사에 의해 몰살했거늘 무슨 복수가 필요하죠. 숙야 철릉은 이를 부드득 갈았다. 아직. 무형은 살아있소. 그리고 배신자 금불 숭의겸을 죽일 것이오. 호호호호호. 구양연봉은 교소를 터뜨렸다. 내가 과연 당신을 도와주리라 생각하나요. 구양연봉은 검의 손잡이에 달린 수실로 앞가슴을 간지르며 말했다. 우리 신녀궁은 지난 수백년간 무림의 일에 관계하지 않았어요. 한데 당신 때문에 신녀궁의 금기와 그로 인해서 인명같이 희생을 시킬 수는 없어요. 숙야 철릉은 비장한 어조로 말했다. 호호호호호. 구양연봉은 흐드러지게 웃었다. 당신 혼을 팔면 추억교가 슬퍼할 텐데요. 숙야 철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때 구양연봉은 상체를 일으켰다. 정말로. 당신 혼을 내게 팔건가요. 숙야 철릉은 일그러진 얼굴을 실루기며 말했다. 진심이요. 호호호. 하나 이걸 알아야 해요. 당신은 과거의 멋있는 숙야 철 능이 아니야. 보기만 해도 혐오스러운 모습의 춘함일 뿐이야. 흥. 당신이 추억교에게 빠져있는 지난 몇 년간 나는 수치와 모멸감의 세월을 보냈지. 이제 그 모든 것을 돌려받을 차례야. 구양연봉의 싸늘한 복목에서는 그 개의 빛이 흘러나왔다. 약속대로 무영과 금불 숭이겸을 제거시켜 주겠어. 하나. 구양연봉은 긴장거리듯 말했다. 당신은 평생이 구양연봉의 종이 되는 것이야.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는 충직한 종 말이야. 어때. 이래도 하겠어. 숙야 철 능은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하나 그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다. 하. 하겠소. 흥. 맹세할 수 있을까. 맹세하겠소. 구양연봉의 입술가에 잔인한 승리감이 피어올랐다.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일에서 추억교란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해. 알. 알겠소. 구양연봉의 얼굴에는 만족의 미소가 떠올랐다. 자 그럼 미리 가까이 와. 숙야 철능은 머뭇거리다 그녀가 누워있는 침상볕으로 다가왔다. 구양연봉은 천천히 한쪽 발을 숙야 철능의 얼굴을 향해 뻗었다. 자 시작해봐. 뭐. 무엇을. 숙야 철능은 멍청해졌다. 자신의 코앞에 구양연봉의 발이 뻗어있고 망사이가 흘러내려 허벅지까지 맨살이 드러나 있었다. 흐흥. 당신이 추억교에게 해준 그대로 말이야. 하나 내게는 그보다 더 잘해야 돼. 종이 주인에게 봉사하듯이 말이야. 호호호호. 어서 시작하시지 그래. 순간 숙야 철능의 두 눈저귀가 파르르 떨렸다. 그는 깊은 모멸과 수치를 느꼈다. 그는 구양연봉의 의도를 알아챘다. 그녀는 자신에게 복수를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 어찌하겠는가. 숙야 철능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결국 손을 뻗었다. 호호. 잘해야 돼 내가 만족하도록. 구양연봉은 검을 입술에 가볍게 문지르며 편안히 자세를 취했다. 숙야 철능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리고 서서히. 입술을 그녀의 발가락에 베었다. 그리고 그의 입술과 혀는 구양연봉의 발가락을 조금씩 핥으면서 애모하기 시작했다. 으. 음. 더 위로. 구양연봉은 퇴감이 솟아오르는 듯 검자루를 이빨로 살짝 깨물면서 재촉했다. 그녀의 얼굴은 서서히 도화 빛으로 달아오르고 있었다. 더. 으응. 위로. 숙야 철능은 이미 더 이상 과거의 사태청의 멋지고 폐기에 찬 미남 소청주가 아니었다. 그의 혼은 죽었다. 그의 못생긴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어 보였다. 그의 혀는 구양연봉의 무릎 근처를 움직이고 있었다. 구양연봉의 다리가 벌어졌다. 앞을 채우지 않은 망사위가 그 바람에 좌우로 벌어지며 적나라한 여체가 드러났다. 구양연봉은 검을 끌어안고 있었다. 검자루를 이빨로 물면서 검 끝은 그녀의 하복부에 닿고 있었다. 실로 야릇한 모습이었다. 크. 음. 숙야 철능은 이를 악물었다. 하나 그는 그녀의 허벅지 위로 입술을 올렸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존심도 그 무엇도 내팽개친 것 같았다. 그의 바로 눈앞에 여인의 비지가 있었다. 그것은 묘하게 도 검 끝에 가려져 있었다. 헉. 이번에는 그가 호흡이 가빠졌다. 그는 본능이 있는 사내였기 때문이었다. 숙야 철능은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성급히 입술을 위로 옮겼다. 하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헉. 으. 그는 비명을 지르며 나가 떨어졌다. 구양연봉의 발에 얼굴을 얻어맞고 나가 떨어진 것이었다. 그는 볼성 사납게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때 구양연봉은 몸을 일으켰다. 왜? 화가 나나요? 으. 으. 숙야 철능은 두 눈을 이글거렸다. 호호호호호호. 구양연봉은 배꼽을 잡고 웃었다. 그러다 웃음을 뚝 그치며 싸늘하게 말했다. 차라리 과거에 그 늠름한 숙야 철능의 자세를 잃지 않았더라면. 나는 당신을 사랑할지도 몰랐을 것을. 그녀의 눈동자는 점점 싸늘해졌다. 당신의 지금 모습은 철저히 비굴해졌어요. 당신의 부탁은 늘 어주죠. 하나. 그 대신 앞으로 나는 철저히 당신을 괴롭히겠어요. 당신은 두 번씩이나. 나 구양연봉의 가슴을 찢어 놓았으니까 말이에요. 구양연봉은 말을 마치자마자 교소를 터뜨렸다. 그녀의 날카로운 웃음소리는 한참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하나 그녀의 웃음에는 아무런 감정도 깃들어 있지 않았다. 한편 숙야 철능은 고개를 톡 숙이고 있었다. 그의 눈꼬리는 찧 어저 피가 흐르고 있었다. 신이여. 내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릴지라도 나는 이럴 수밖에 없소이다. 아아. 이것이 숙야 철능의 모습이란 말인가. 힘을 상실한 이놈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지 않소. 두 줄기 눈물 아닌 핏물이 그 뺨을 타고 흐른다. 한쪽은 미남의 얼굴이오. 다른 한쪽은 극히 추악한 얼굴이 된 뺨으로. 숙야 철능 구양연봉. 과연 이 두 남녀의 또 다른 운명은 시작인가 아니면 종화를 향해 치닫는 것인가. 150이라 불리운. 조화성 산동지단 5억장 2 멸망한지 고름 후 중원의 태산북도 충산 소림사의 한 통의 밀찰이 날아든다. 그것은 소림 장군인에게 전달되었다. 그것은 밀랍으로 단단히 봉인이 되어 있었으며 오직 장군인만이 일 거야 한다는 별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개방을 비롯한 오파가 중심이 되어 정거의 힘을 뭉치겠다는 염원이 마침내 대업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편 그러는 와중에서도 조화성의 전 무림에 대한 마수는 그칠 줄을 몰랐다. 수많은 문파가 조화성의 마보 아래 유림대고 무릎을 꺾었다. 즉시 사파의 고수들은 속속 조화성 주 연무의 휘하에 들고 있었다. 중원마도 는 때를 만난 듯 무섭게 요동하고 이뤘다. 바야흐로 중원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대륙을 통째로 말아버리는 무서운 회오리에 XXX 보고산 하남성에 거대하게 드러놓은 천우의 형상을 한 대 산이다. 휘이이이 잉 사풍이 불고 있다. 어느덧 대륙에도 겨울이 밀려오고 있다. 바람은 살갗을 애일 듯 차디차다. 문득 보고산 연도에 새필의 말이 나타났다. 사풍의 여행을 할 리는 없지만 삼기의 인마는 보고산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마상에는 삼인 이 타고 있었다. 바로 장철린과 유리공여 그리고 천사예였다. 그들은 모두 전신에 두터운 털옷을 입고 있었다. 산바람이 차갑기에 준비한 겨울옷이었다. 장철린은 가운데 말을 몰면서 상념에 잠기고 있었다. 천하태계를 위한 세운 네 가지 계획 중 두 가지는 조금씩 완성되어 간다. 이제 남은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 계획이다. 장철린 그는 자금성을 떠나면서 자신의 행동에 커다란 변혁을 꾀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그는 네 가지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 첫 번째는 왕검의 구도였다. 왕검을 이룩하기 위해 그는 한 선생을 방문했다. 왕검의 추구는 실상 평생이 걸릴지도 모른다. 하나 장철린은 기필코 왕검을 이루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두 번째 계획 그것은 바로 피폐해져가는 중원정도를 연합시키는 것이었다. 각각 입건과 생각이 틀린 그들을 연합시키는 일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하나 그는 성공했다. 오파연합의 공동맹주에 오름으로써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한 것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계획은 그의 마음 속에 있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물론 그 자신밖에 모른다. 지금 그가 보고산에 나타난 것은 바로 세 번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그닥 다그닥. 말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달렸다. 산길은 점차 협소해지고 있었다. 장철린은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구룡장원에서의 일도 이제는 대강 정리할 때가 되었다. 그는 묵묵히 앞만을 주시했다. 곧 다가올 결전을 완벽히 준비해야 한다. 그의 내리에는 두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계묵과 문도. 그 두 사람은 장차 가장 큰 도움이 돼줄 것이다. 장철린의 생각은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반송의 진철례도 이 겨울이 가면 완성될 것이다. 그렇다면. 안팎으로도 싸움은 해 볼 만한 것이 된다. 장철린의 상념은 점점 깊어졌다. 한편 그의 우측을 따르던 유리 공녀의 표정은 얼마 전과 달리 약간은 밝아 보였다. 그녀는 몇 달 동안의 슬픔을 딛고 일어서고 있었다. 특히 장철린으로부터 만년 사망을 조금 얻어든 이후 그녀의 몸은 건강을 찾았다. 이제는 과거의 병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금발은 눈부시게 빛났으며 피부는 생생하게 살아났다. 그녀의 두 뼘은 차가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장철린과 함께 행동했다. 처음에는 경계도 하고 어색했었다. 하나 지금은 상당히 친숙함을 느끼고 있었다. 아니 실상은 친숙함의 단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었다. 부친인 아라사가 죽은 지금 그녀는 고향인 파자사국에도 갈 수가 없었다. 그곳에는 친지라고는 한 명도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영말리, 중원에서의 장철린의 존재야말로 현재 그녀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일 런지도 몰랐다. 그녀는 가끔 힐끗힐끗 장철린을 훔쳐보곤 했다. 그러다 혼자 베시시 웃곤 했다. 좋은 분이야. 유리에게는 더욱. 그녀는 아라사가 평소에 장철린에 대한 말을 하던 기억을 떠올렸다. 아버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신 분이야. 본래 유리공녀는 성격이 명랑했다. 그러므로 슬픔을 웬 만큼 그녀의 마음은 온통 그에게 몰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한편 천사의 그녀는 유리공녀를 의식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여인을 의식할 만큼 투기가 강한 여인도, 마음이 선약한 여인도 아니었다. 그녀의 성격은 강했다. 반면 장철린에 대해서만은 극히 지순한 감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낸 적이 없었다. 하나 언제나 그녀의 몸과 마음은 장철린이 가는 곳을 따르고 있었다. 그를 그림자처럼 따르면서 그녀는 자신을 억제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런 여인이었다. 설마 유리공녀가 장철린을 사랑한다 해도 그녀는 질투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녀자, 신의 감정뿐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녀는 유리공녀와도 친했고, 3인이 함께 행동하는 대조금의 마찰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었다. 유리공녀는 아직도 한화에 서툴렀다. 그녀는 보고산의 웅장한 산세를 바라보며 더듬거렸다. 이 산. 대단히 높아요. 장철린은 생각에서 깨어나면서 미소 지었다. 가파르기 때문일 것이오. 유리공녀는 그가 대꾸해 준 것이 반가운 듯 물었다. 지금. 어디. 가나요. 장철린은 감담히 말했다. 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중이오. 한. 사람. 노. 구. 호기심이 유난히 많은 유리다. 더욱이 그녀는 고기하기 자랐기 때문에 자신의 알고 싶은 것은 참지 못하는 버릇이 있었다. 장철린은 미소를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유리공녀는 눈썹을 약간 찡그렸다. 하나 그녀는 왠지 화를 내지 못했다. 장철린 앞에서는 극히 온순해지곤 하는 것이 요즘의 그녀였다. 일행은 천천히 가파른 길을 거슬러 올라갔다. 한데 중턱쯤 올라갔을까. 문득 히끗히끗한 것이 찬바람에 섞여 날리기 시작했다. 아. 눈이 오네요. 문득 천사일가 맑게 외쳤다. 한방눈이었다. 길을 가는 동안 눈은 점점 굵어지더니 마침내는 펑펑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장철린은 왠지 희망이 생기는 느낌이 들었다. 하얀 백설을 보는 순간 마음이 환해지는 느낌이었다. 동시에 전신에 힘이 솟구쳤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눈을 기쁜 마음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손을 뻗어 커다란 눈송이 하나를 받아보았다. 눈은 차가운 감촉을 주다가 금시 녹아버렸다. 눈. 예뻐요. 이때 옆에서 신기한 듯 유리공녀가 두 팔을 벌리며 들뜬 음성으로 외치고 있었다. 천사에는 동심을 느낀 듯 고개를 들어 입술을 벌려 눈송이를 받아먹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천진한. 여인들이다. 장철린은 그 광경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산촌 보구상 기슬계 계곡이 빚어낸 분지 그곳에는 사오십여 호쯤 되는 마을이 있었다. 장철린 이래은 산촌 어귀에 들어섰다. 화정과 사냥을 해 생계를 영위하는 가난한 마을이었다. 그들이 마을로 들어서자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나왔다. 그리고 한 명의 중년인이 그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말씀 좀 묻겠소이다. 장철린이 그에게 말을 걸자 사내는 인심 좋게 웃으며 다가왔다. 무엇을 말입니까 공자. 장철린은 부드럽게 말했다. 호. 산노인이란 분을 아십니까. 산. 노인. 중년장아는 그 큰 머리를 바보스럽게 갸우뚱거렸다. 글쎄 처음 듣는 이름인데. 장철린은 실망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더니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장철린 일행을 바라보았다. 특히 그들은 금발의 이국 미녀인 유리공녀를 보자 넋을 잃었다. 호기심반 경탄반 섞인 그들의 눈은 유리공녀의 이국적인 미모에 홀린 듯했다. 반면 산촌의 아낙네들의 눈은 반대로 장철린의 능름하고 준수한 얼굴에 쏠리고 있었다. 늘상 거칠고 우악스럽기만 한 사내들 속에 지냈던 그녀들은 장철린의 준수한 모습을 보자 마치 꿈속의 왕자님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문등마을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던 장안이 장철린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저 산노인이란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촌장 어른을 찾아 물어보시면 혹 알지도 모릅니다. 장안은 머리를 극적이며 덧붙였다. 촌장 어른은 나이가 90이 넘었으니 산노인이란 분이 이 근처에 살았다면 알지도 모르거든요. 장철린은 빙긋 웃었다. 그럼 수고스럽지만 촌장 어른께 안내해 주시겠소. 헤헤. 쉬운 일입죠. 장안은 마치 자신이 특권이라도 맡은 듯 의기양양에 앞장을 섰다. 잠시 후. 이고 싶죠. 장안은 다 쓰러져 가는 모옥 앞에 멈추었다. 이어 그는 문을 쿵쿵 두드렸다. 촌장 어른. 촌장 어른. 잠시 후 문이 삐걱 열리며 온통 주름살 투성이에 백발이 놓인 이 기침을 하며 나왔다. 쿨루. 쿨루. 누군가. 하. 자네로군. 장철린은 말에서 뛰어내려 촌장 앞에서 정중히 손을 모았다. 촌장 어른께 물을 것이 있어 찾아 뵈습니다. 촌장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듯 눈저희가 유난히 많은 눈을 한동안 껌뻑였다. 뇌신지. 한 사람을 찾는 중입니다. 누구를. 마리오. 촌장의 눈에는 눈뽑이 띄어있었다. 혹시. 산노인이란 분을 아시는지. 그 말에 촌장은 흠칫했다. 그. 그분은 왜 찼소. 장철린은 내심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군. 아는 사람을 만났으니. 그는 음성을 가다듬어 말했다. 그 분의 먼 친척되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촌장은 그 말에 한동안 머리를 갸우뚱했다. 허허. 이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아주 오랜 이야기라서. 촌장은 다시 기침을 했다. 옆에서 하시라는 장안이 그를 부축했다. 결국 촌장은 기억을 어렵게 되살려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아주 어렸을 적에도 산노인은 지금의 자신의 모습만큼이나 늙어 있었다고 했다. 또한 그는 보고산만큼이나 웅원한 기상을 지닌 신비한 분이라는 것이다. 그만 보면 마치 거대한 삶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이다. 쿨루. 쿨루. 그분은 그러니까 30년 전쯤 되었을까. 그분은 이곳을 떠나셨소. 어디로 가셨습니까. 글쎄. 그 뭐라더라. 사냥꾼 동영감이 우연히 그 어른의 모습을 보았다던데. 아 참 홍역국에서 보았다더군. 장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데. 그때 연세가 130이 넘었으니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것이오. 장천리는 살해를 하고 일어섰다. 그는 나올 때 약값에 보태 쓰라고 은덩이를 주고 나왔다. 그들은 산촌을 벗어났다. 한참 후 천사이가 물었다. 산노인은 무엇 때문에 찾으시나요. 장천리는 감담히 말했다. 한가지 일 때문이오. 천사에는 고개를 저었다. 아까 촌장의 말대로라면 지금쯤 나이가 160인데 살아있을까요. 장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자신도 그 나이에 산노인이 살 아이스리라고는 장담을 할 수가 없었다. 하나 그는 내심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찾아야 한다. 이번 일은 산노인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다. 160이면. 요리의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다 해도 그분의 할 아버지. 아버지쯤 될까. 요리공녀의 말에 천사에는 킥킥 웃었다. 너무나 천진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하나 장천리는 웃지 않았다. 그의 내리에는 촌장이 말한 산노인의 못비읍이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어른은 내가 어린 시절 보았소. 이 마을에 십수년간 살 아섰소. 헉헉. 한대 말씀이오. 그런 분은 난생 처음이었소. 원할까. 산 같다 할까. 허연 백발이 마치 산을 감고 있는 덩플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분이었소. 천녀덩쿨을 감고 있는 그런 산말 2호. 쿨럭쿨럭. 150일 눈이 내린다. 보고산으로 깊숙이 들어서자 눈발은 더욱 세워졌다. 펑펑 내리는 눈은 잠깐 사이에 발목이 묻힐 정도가 되었다. 장천린 일행은 말을 버리고 걸어서 들어갔다. 더 이상 말이 다 밀만한 길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계곡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도 길었다. 그 사이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나 신기하게도 그곳의 기운은 예상보다 온화하여 눈은 내리자마자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다. 더욱이 계곡에는 홍협이 달린 기목이 우거져 있었다. 겨울임에도 잎이 지지 않은 채 붉은 홍협이 무성했다. 그래서 홍협곡이란 이름이 붙었는지도 몰랐다. 장천린과 유리공녀 천사의 사미는 홍협곡을 마침내 찾아온 것이다. 그들은 구글구글한 길을 따라 홍협곡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약 오리 가량 들어가자 대곡이 넓어지면서 분지가 나타났다. 그리고 분지의 끝쪽 벼랑의 면한 곳에 한 채의 조그마한 모옥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은저 고신가 보군. 장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없이 모옥 앞으로 다가갔다. 하나 모옥은 조용했다. 계십니까? 몇 차례를 불러보아도 안에서는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장천린은 잠시 생각하다가 모옥의 문을 열어보았다. 하나 방문이 열린 순간 그는 실망을 금치 못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방 안에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먼지가 한켜나 수국이 쌓여있지 않은가. 방 안의 집기나 가구도 오랫동안 쓰지 않은 듯 거의 퇴색하고 사가가고 있었다. 장천린은 한숨을 쉬었다. 진짜로 산노이는 이 세상을 떠났단 말인가.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다. 어쩌면 이 모옥은 산노인이 살던 곳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는 짐직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다. 이때였다. 무량 수굴. 문득 등 뒤에서 도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장천린은 흠칫했다. 그것은 도호가 가까이 들리도록 자신이 눈치채지 못했다는 놀라움 때문이었다. 그는 몸을 돌렸다. 그곳에 한 명의 늙은 도인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늙었다. 아니 그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늙어도 너무 늙었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거의 빠져버려 몇 올만 간신히 남아 체면을 유지시켜주고 있었고 피부는 쭈글쭈글하다 모태 흑사 고목의 껍지처럼 보였다. 늙은 도인은 도호를 중얼거리며 생기라곤 한 점도 찾을 수 없는 진무른 눈으로 장천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장천린은 노도인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보통 노인이 아니다. 비록 너무 늙어 눈빛마저 흐릿해 보였으나 그는 노도인의 흐릿한 눈 속에서 내면을 뚫어보는 듯한 해지가 숨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이었다. 심해처럼 고요한 눈이었다. 더욱이 소리도 공기의 파동도 이 장천린의 신병 가까이 나타난 그 신법은 도무지 불가사의하기만 한 것이었다. 노도인은 장천린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시주는 이곳에 사는가. 비록 반말이었으나 장천린은 조금도 거부감을 느끼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묘한 친근감을 느꼈다. 아닙니다. 그 말의 노도인은 장천린을 힐끗 보더니 모호관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는 혀를 차며 걸어 나왔다. 쯧쯧. 이 늙은이가 결국 도망을 쳐버렸군. 이어 그는 코를 흉거리며 말했다. 하나 도망가봐야 그 자리가 그 자리지. 그는 도령껄껄 웃더니 품속에서 날같이 그러진 동전 몇 개를 꺼냈다. 그는 동전을 휙 던졌다. 짜르라. 동전은 묘하게도 공중에서 몇 차례 부딪히더니 그의 손바닥 위에 떨어졌다. 모두 다섯 개였다. 뒤집어지고 바로 된 동전을 잠시 내려다 곧 노도인은 중얼거렸다. 흠 북서쪽이라. 그러면 구곡동으로 갔겠군. 그는 문등 마치 눈앞의 사람에게 말하듯 깔깔거렸다. 산 늙은이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나만은 어림도 없단 말이야. 그는 완전히 제멋대로였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장천린에게 물었다. 자네도 상복을 찾아왔나. 장천린은 공손히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흠. 노도인은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마치 큰 인심이나 쓰듯 말했다. 그럼 데려다주지. 흘흘. 상공 늙은이를 귀찮게 하는 일이라면 이도인 나으리가 앞장을 서지. 장천린은 갑자기 희망이 생기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럼 따라오게. 장천린이 얻하는 사이도 없었다. 노도인의 말은 이미 사후십장 밖에서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육지어 풍비 행술. 전설의 도가 경공술을 쓰다니. 장천린은 크게 놀랐다. 노도인은 발을 땅에서 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처럼 사후십장을 미끄러져 나간 것이었다. 갑시다. 장천린은 멍한 표정을 짓는 유리 공료와 천사의의 손목을 잡고 신형을 날렸다. 폐마경 상에 나오는 표올무였다. 후스스스. 그의 신형이 안개처럼 쓰러졌다. 그는 처음으로 전력을 다해 표올무를 시전했다. 그의 신형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안개가 지면을 스치는 끝날 나가고 있었다. 그는 신형을 날리면서 개방 방주 폐무결이 한말을 떠올리고 있었다. 방금 무림에서 조화성주 연무의 적수는 전무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대기인으로는 같은 소속인 도성 유백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성이 살아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제자인 무정도 모용초가 제왕상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연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외에는 연무와 대적할 기인이 없단 말이오. 글쎄. 숨은 은거 고인으로는 천회상기가 있으나 그들도 역시 도성 유백보다는 한대분이 낫습니다. 도성 유백은 현존하는 무림 최고의 배분을 지닌 고수입니다. 그렇다면 도성 유백과 동대의 인물은 없습니까? 사실 본인도 그 점을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그 결과 무림에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도성 유백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인물이 3명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오? 신주사성이라고 합니다. 신주사성. 도성 유백도 사성 중 한 명입니다. 또한 천회상기도 그 사성 중 이인의 제자로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은 대방의 최고 원로인 황장로로부터 들은 사실입니다. 근자에 들어서야 신주사성 중에서 상공 노인이란 분이 보고산에 응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냉주 한 번 그곳으로 가보십시오. 어쩌면 연물을 저지시킬 방법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그분들을 끌어내기만 하면 정도로서는 천군만마를 얻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얻는 셈입니다. 장천리는 보일듯 말듯 앞서가는 노도인을 바라보며 상념에서 깨어났다. 신주사성 중 상공 노인을 마치 친구 부르듯 하는 저 도인은 혹시 신주사성 중 도성을 제외하면 그 중 한 명이 상곡도 한 명은 도가의 시도라 불리우는 능허자 그리고 백마 가래 장천린의 얼굴에 빛이 어렸다. 저 늙은 도인은 능허자. 그렇다면 그는 산모퉁이를 돌았다. 그 순간 그는 급격히 신형을 멈추었다. 하나의 계곡의 곡구였다. 한데 장천린은 그의 곁으로 다가간 후 그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냈다. 곡구에 바위로 진세를 펼쳐놓았구나. 그렇다. 계곡 입구에는 바위가 무질서하게 쌓여있었다. 보통 사람은 그것을 보고 아무런 이상도 발견할 수 없지만 장천린은 대뜸 그것이 무서운 절진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빌어먹을 늙은 놈이 이곳에 진법을 펼쳐놓았구나. 한참을 머리를 썩혀보아도 해진법을 찾지 못하자 노도장은 욕설을 퍼보았다. 장천린은 옆에 있다 담담히 말했다. 도장님 소생이 한번 풀어볼까요? 응. 자네가. 노도장은 믿없지 않다는 듯이 그를 아래 위로 쳐다보았다. 장천린은 대꾸하지 않고 알력을 집중해 난석더미를 바라보았다. 그는 진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바가 있었다. 과거 부금진으로부터 상당히 배운 바가 있었으며 테마경에서도 진법에 대해 다 룬 부근이 있었다. 테마경에서 다룬 것은 극히 심오한 것이었다. 비록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다. 해도 그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 특히 우연인지 행운인지 마침 곡구에 펼쳐진 진세는 팔방석천 금세진 이 기본이 된 것이었다. 응. 팔방석천 금세진에다 구공연 한진과 팔개풍 운진 이 전반으로 겹쳐져 있구나. 장천린은 약 1강만에 마침내 파진법을 연구해 내었다. 한편 노도장은 장천린이 처음에 나서자 반신반의한 표정이 되었다. 그러다 그가 땅바닥에 무엇인가 어지러운 도형을 잔뜩 그리자 기대하는 표정이 되었다. 이제 되었습니다. 도장 어른 장천린이 몸을 일으키자 노도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인가 후후 소생의 뒤를 따라오시면 알 것입니다. 장천린은 유리공료와 천사의의 손목을 닫고 고관으로 걸음을 옮겨 놓았다. 잠시 머뭇거리던 노도인은 할 수 없이 그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장천린은 일정한 보식으로 고관으로 진입해 들었다. 어떤 때는 옆으로 돌았고 어떤 때는 귀걸음질을 쳤으며 또 어떤 때는 제자리 걸음을 하기도 했다. 이윽고 그들은 완전히 계곡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으허허허허 무량 수굴 젊은 친구가 대단하네. 노도인은 칭찬을 한 후 전면에 절벽을 바라보며 욕설을 퍼부었다. 내 당장 그 상공 늙은이의 수염을 배추 뽑듯이 뽑아버리겠네. 다음 순간 쇼 그는 허공으로 솟구쳐 올라갔다. 아 장천린은 탄성을 바랬다. 계곡 끝은 까가 지른 듯한 절벽이었다. 그 절벽에 닿자 노도인은 마치 평지를 걷듯 절벽에 발을 딛고 거꾸로 된 채 태연이 걸 어우르는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괴이한 신법이었다. 노도인은 허공 70장 높이에서 문득 모습을 감추었다. 장천린은 흠칫했다. 저곳에 공혈이라도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다. 그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들었다. 그는 절벽을 면밀히 살핀 후 절벽으로 오르는 길이 있음을 발 겨내냈다. 사후 장마다 발 디딤할 수 있는 홀이 파여져 있었던 것이다. 그는 유리공료와 천사를 각각 옆구리에 끼웠다. 꽉 굳듯이요. 말을 마친 순간 그는 신형을 날렸다. 휙 휙 그는 거침없이 절벽을 타고 올랐다. 두 여인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의 가슴을 끌어안고 잊었다. 아닌 게 아니라 절벽 중턱에 바위로 가려진 부분이 있었고 그 안쪽에 동굴이 있었다. 장천리는 동굴 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껄껄껄. 상곡 이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으렸다. 동굴 안쪽에서 노도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동굴 안은 정갈이 꾸며져 있었다. 서탁도 있었으며 나무 침상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병풍을 비롯하여 산소화나 표구된 액자 따위도 깨끗이 정돈되어 동굴을 마치 서재처럼 장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탁자 앞에서 한 명의 괴노인이 북글씨를 쓰고 있었다. 정말 괴이하게 생긴 노인이었다. 일신에는 황포를 입었다. 한대 긴 머리카락은 길다 못해 바닥에 끌렸으며 수염 또한 어찌나 긴지 여러 가닥으로 꼬은 수염은 마치 층넘쿨처럼 노인의 전신을 칭칭 감고 있었다. 상곡. 즉 전대의 신주사성의 일인인 상곡 노인은 쓴 입맛을 다시며 붓을 놓고 있었다. 늙어 죽지도 않는 능허자야. 왜 또 노부를 찾아왔느냐. 이때 동굴 안으로 장천린이 뒤늦게 들어왔다. 그는 내심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내 생각이 맞았군. 저분 도장이 능허자. 그는 상곡 노인을 보고 그의 괴이한 모습에 기이한 감흥을 느꼈다. 정말 특이한 노인이군. 저런 모습을 하고 있다니. 상곡 노인. 그는 기인 중에 기인이었다. 체구는 거대하여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의 작은 산이 웅크리고 있는 듯이 보였다. 흐흐. 노도가 왜 왔느냐고. 급한 일 때문에 왔다. 그렇지 않다면 뭐 때문에 냄새나는 내놈을 찾는단 말이냐. 상곡 노인은 자신이 쓴 글씨를 감상하듯 눈을 내리깔았다. 뭐가 그리 급한 일이란 말이냐. 도성 유백과 백마 가래가 등장했다. 순간 상곡 노인의 몸이 흠칩 굳어지는 듯했다. 그는 내심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도성과 백마라면 바로 백년 전 자신들과 동대를 이룬 인물들이 아닌가. 하나 상곡 노인은 곧 고개를 가로저으며 시큰둥하게 말했다. 그게 어쨌단 말이냐. 말코. 무엇이 어째. 그래 그놈들이 나타났는데도 관심이 없단 말이냐. 능허자의 말에 상곡 노인은 피식 웃었다. 능허 말코야. 왜 그러느냐. 도대체 우리 나이가 몇이냐. 그건. 음. 상곡 내놈은 160. 에라 그리고 또 두 살을 더 먹었지. 헤헤 그래도 이도사님이 조금 낫다. 158세다. 상곡은 어이없다는 뜻이 말했다. 그 정도면 살만큼 살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슨 미련이 있어. 세상 미래에 또 관심을 갖는단 말이냐. 난 흥미없다. 도성이든 검성이든. 순간 능허자가 반련대로 하면서 노성을 내질렀다. 놈. 우리가 백년 전 그 두놈에게 받은 빚이 생각 안 난단 말이냐. 하나 상곡 노인은 여전히 관심이 없는 표정이었다. 응 생각이 안 나는데. 마침내 능허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이루고 말았다. 흐흐흐. 왜 겁나느냐. 상곡 늙은이야. 그때 너의 누이 동생이 가래에게 몸을 망치고 버림받아 죽은 사실을 몽땅 잊을 리가 없건만은. 순간 쾅. 우르르르. 탁자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아니 상곡 노인의 주먹의 탁자는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렸다. 어디 그 뿐이랴. 상곡 노인의 머리카락이 오로리 곤두서 하늘을 향해 짓거드며 가닥가닥 고운 수염까지도 몽땅 곤두서 버렸다. 그로 미루어 그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알만한 일이었다.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하면 너 능허자 용서 못하겠다. 상곡 노인의 음성에는 무한한 분노가 담겨져 있었다. 허나 그런 협박에 겁먹을 능허자 또한 아닌 듯 싶었다. 헤헤헤. 그럴 용기가 있다면 애꿋은 이 늙은이를 잡지 말고 갈 회 그놈의 누나를 뽑아버려라. 맑고 늙은이. 상곡 노인은 이를 뿌드득 가놨다. 하나 마침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긴 장탄식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맑고 노구가 졌다. 대체 어찌하라는 거냐. 능허자는 비로소 안색을 가다듬었다. 진작 그럴 일이지. 이때 비로소 장철린 등을 발견한 듯 상곡 노인이 물었다. 한데 저 아이는 누구인가. 그 말에 능허자는 괴소를 흘렸다. 흐흐. 상곡 자네의 진을 저 젊은이가 뚫었네. 상곡 노인은 흠칫하며 장철린을 새삼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장철린은 공손히 폭권하며 자신의 소개를 했다. 무린말악 용백군이라 합니다. 용백군. 상곡 노인은 처음 듣는 이름인 듯 대네이더니 장철린의 아래위를 한동안 훑어본 후 중얼거렸다. 좋은 제목이야. 쓸만해. 장철린은 감담히 말했다. 어르신께 드릴 부탁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내게 부탁을. 그렇습니다. 장철린은 이어 그에게 당금 무림의 정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상곡 노인 그의 벼론은 환존이었다. 변장술 진법 그리고 각종 장법과 신공에 있어 그는 가히 천하제일 일할 수 있었다. 천회삼기 중 장황 만노군은 그가 이름을 올려주지 않은 무기명 제자였다. 하나 만노군은 수십 년 전 단지 그에게 3일을 배우고도 장황이 되었다. 검군 공일평도 그에게 불과 보름을 배운 후 훗날 천회삼기에 대열에 들 수 있었다. 실상 상곡 노인은 타고난 무광으로서 무공 익히기를 밥 먹듯이 좋아하는 위인이었다. 하나 무엇보다도 그의 특기는 환존이라는 벼러가 말하듯 각종 환술에 있었다. 장천리는 조화성의 혈겁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특히 조화성주 연무가 여진의 누르아치와 손을 잡고 대명을 무너뜨린 후 무림을 장악하려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상곡 노인은 침묵에 쌓였다. 허허. 지난 세월이 백몇십 년 이건을 이제 또다시 과거에는 원에 휘말려 들어야 하다니. 상곡의 말은 왠지 허무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장천리는 또박또박 말했다. 방금 무림의 상황은 개인의 은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림의 몸을 담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불의를 보고 나서야 함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음성에는 겨련한 의지가 뒤뜨려 있었다. 허터. 상곡 노인은 장천린을 향해 말했다. 괜찮은 놈이군. 하나 아이야 너도 노부처럼 나이를 먹으면 모든 것이 허허로워 질 때가 있을 것이다. 상곡 노인은 능허자를 향해 말했다. 맑고 늙은이야. 그래 무슨 계획이라도 있느냐. 능허자는 몇 올 되지 않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험. 계획은 무슨. 그러다 문득끈은 장천린을 힐끗 보며 말했다. 이 아이가 꽤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나. 상곡 노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허허 웃었다. 쓸개 빠진 늙은이 같으니. 그래 아무 계획도 없이 찾아왔단 말인가. 상곡 노인의 꾸질함에 능허자는 도령껄껄 웃었다. 허터. 이제 우리들의 시대는 지났네. 장강의 앞 물결은 빈 물결에 밀린다고 하지 않았나. 우리 이 아이에게 한번 맡겨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 말에 상곡 노인은 눈을 번쩍이며 말했다. 용백꾼이라고 했던가. 그래 자네가 노부를 찾은 목적은 무엇인가. 장천린은 가슴을 펴면서 능연하게 말했다. 적을 치려면 장수부터 치고 범을 잡으려면 호굴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소생은 적을 알기 위해 조화성에 잠입할 계획입니다. 상곡과 능허자는 모두 안색이 변했다. 그들은 실상 응거했다고 하지만 최소한 들리는 풍월의 조화성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상곡 노인은 관심을 보였다. 저의 얼굴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아무리 변장을 해도 연물을 비롯한 조화성 나두들의 안목을 속이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노선배님의 환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허. 상곡 노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나의 미천을 달라고. 장천린은 감담히 말했다. 물론 공짜로 바라지는 않습니다. 상곡은 흥미로운 듯 물었다. 그래 어떤 대가를 줄 텐가. 장천린은 느긋이 말했다. 두 분이 강호에 나가 머무를 꽃과 시중될 사람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말에 능허자는 손으로 자신의 이마를 쳤다. 아이쿠야. 여기 지독한 놈이 있었군. 이제 보니 우리 늙은이들을 실컷 부려먹을 생각까지 하고 있군 그래. 허허허. 상곡 노인도 멍청한 표정을 지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다 문득 펌. 돌연 상곡 노인은 지척에 있는 장천린을 향해 손바닥을 날렸다. 너무나도 창돌지간의 일이라 장천린은 도저히 그 공격을 피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그는 손바닥을 마주쳐 받았다. 황. 엄청난 폭음이 터졌다. 장천린은 대반야 능력을 펼쳤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열이 온통 뒤집히는 것을 느끼며 뒤로 오거나 물러서야 했다. 반면 상곡 노인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의 표정이 어려 있었다. 대. 대단하다. 노부가 백세 때에도 저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는 새삼스러운 심정이 되었다. 어린아이가 대단하구나. 상곡 노인은 마침내 마음속에 결정을 내렸다. 좋다. 너의 말을 들어주마. 장천린은 가슴에 진탕하는 기여를 억누르며 억지로 싱극 웃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때 능허자가 궁금한 듯 물었다. 그런데 이 늙은이의 거처를 어찌 알았나. 장천리을 니은 순순히 대답했다. 개방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허. 그 거지들의 소식통은 정말 대단하군 그래. 상곡 노인은 문득 한쪽에 우두커니 서있는 천사예를 바라보더니 눈을 번뜩였다. 저 남장을 한 계집애는 자네의 계집인가. 장천리는 흠칫했다. 아니. 그녀는. 천사예도 그만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 하나 상곡은 계속 천사예를 주시하며 말했다. 흠. 고기 드문 내미지상 1호군. 잘만 닦으면 천하제 1의 미인이 되겠어. 자질도 놀랍고. 그 말에 능허자는 낄낄 웃었다. 이 음흉한 늙은이야. 겉으로 빙빙 돌리지 말고 속셈을 털어놓게. 그 계집애를 제자로 두고 싶은 게지 안 그런가. 그 말에 장천리는 내심 무척 기뻤다. 그는 급히 천사예를 향해 전음을 보냈다. 사예 어서 인사드리지 않고 무엇하오. 이런 기회는 금생에 다시 없는 기회요. 천사에는 잠시 멍하더니 곧 무릎을 꿇었다. 제자 천사의 사부님께 인사드립니다. 어. 흠흠. 상공노인은 시인도 부인도 않고 그저 어색하게 헛기침만 했다. 장천리는 뜻밖에도 그들 두 늙은 기인들의 선품이 천진스러움을 보고 내심 빙그레 웃었다. 정말 저 노인들이 이토록 오래 사는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선품 때문이다. 이때 장천리는 능허자의 눈빛이 유리 공렬을 향해 야릇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득 그는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후후. 능허자 노선배는 유리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군. 그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곡동. 장천리는 그곳에서 보름간에 걸쳐 상공노인의 성명절기인 환법을 익혔다. 변장여경을 비롯하여 변성술 그리고 각종 환술에 이르기까지 그는 배웠다. 그것은 실로 완벽한 고금제일의 술법이었다. 약이나 명구에 의하지 않고 순수한 내공을 이용하여 용모와 체격 음성까지 바꾸는 것이므로 아무리 암묵이 날카로운 사람일지라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 보름 동안 장천리는 상공노인에게서 또 다른 여러가지 절기를 전수받았다. 훗날 그는 상공노인에게서 배운 각종 수법들을 크게 중용하게 된다. 유리공녀는 능허자의 제자가 되었다. 그녀는 연일 무공을 익히느라 금발을 휘날리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들은 모두 구곡동을 떠났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오직 장천린 한 사람만이 아는 일이었다. 152로 불리우는 사나이. 휘이이이인. 바람이 분다. 사를 애일 든 매서운 한풍. 천지는 시뻘겋게 날을 세운 혹독한 겨울바람에 난도 질당하고 있었다. 말력 48년 12월 3일. 사천성 공명산. 휘이이인. 뼈를 얼리는 동풍의 기세는 헐벗은 겨울산을 사정없이 강타하고 있었다. 잔설이의 얼음으로 변해 삭막하게 동결된 험산 앙상한 나무개가지는 내석게 휘무라치는 한풍에 부러질 듯 흔들리고 있다. 깊은 겨울 정적이 서리처럼 내려앉은 공명산은 벌거벗은 맨몸으로 한풍을 견뎌내고 있었다. 상기 슥슥. 한풍에 실려온 듯 문득 한 명의 인물이 모습을 나타냈다. 일신에 걸친 옷은 청의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다. 독사처럼 가늘고 예리하게 번쩍이는 두 눈 날카롭게 휘어진 내부리꼬어 반듯하게 각진 턱이 잔인은 독한 인상을 물신 자아냈다. 그의 전신에는 강철같이 국강한 기운이 무섭게 응집되어 있었다. 하나 섬뜩하고 냉혹한 그의 모습 이면에는 깊고 암울한 그늘이 늪처럼 깔려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고독 그것을 일컬어 고독이라고 표현하는가. 강팍한 그의 뒷모습에서 물신 풍겨 나오는 고독한 기운은 무어라 형용하기가 어려웠다. 청의 청년 그는 어깨에 한 자루의 장도를 메고 있었다. 그는 살같을 후벼파는 한풍 속을 일정한 복복으로 천천히 걷고 있었다. 누군가 아 마도 원깨묵 바로 그가 아닌가. 한대 강소성의 구령장원에 있어야 할 그가 어찌 이 멀고 먼 사천에 나타났단 말인가. 문득 원깨묵은 무섭게 침잠된 음성으로 내심 중얼거렸다. 6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감례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그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두 눈 그것은 겨울산 만큼이나 황량하고 공허해 보였다. 이맘때만 되면 늘 6년 전 그 처절했던 날이 생각난다. 몇 번 이고 악몽에 시달리다가 식은땀에 전신이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그의 감각한 얼굴에 지울 수 없는 고통에 선이 굵게 꿈틀걸리며 살아났다. 휘이이이이인 휘몰아치는 바람 그 속으로 원깨묵은 계속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걸음과 함께 이어지는 과거의 상념들. 손미 너는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그의 두 눈이 문득미미한 아픔의 빛으로 흔들렸다. 암자 그것은 공명산의 깊은 곳 세인의 발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에 아담하게 세워져 있었다. 청해암 공명산에서 유일하게 비군이들이 사는 곳 작고 아담했으나 정결하게 손질되어 있어 멀리서부터 은은한 향내음이 진동했다. 원깨묵 그가 청해암에 들어선 것은 오후 늦은 무렵이었다. 은은한 향내음이 감도는 내전 한 명의 늙은 여승이 손에 염주를 쥔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파르라니 깎은 머리에 재삐승포 잔주름으로 덮인 얼굴에는 한 줄기 고요하고 자비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다. 해공 그녀는 바로 청해암의 암주였다. 그녀의 앞범깨묵이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다. 문득 그는 냉철하게 가라앉은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손미의 정신이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미탈불 해공선사는 조용히 눈을 뜨며 나직한 염불을 외웠다. 그녀의 호수처럼 빛고 잔잔한 눈에는 한 줄기 고에의 빛이 떠오르고 잊었다. 원시주께서 손미를 어찌할 생각이십니까? 손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깨묵은 해공선사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대물었다. 그의 음성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해공선사의 가지런한 눈썹이 일순 가늘게 떨렸다. 원깨묵의 음성은 마치 강철벽과 같아서 도저히 이해의 여지를 엿을 수 없었다. 해공선사는 잔잔하게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정심원에서 요양 중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원깨묵은 칼로 자르듯 분명하게 의사를 밝혔다. 원시주 해공선사의 두 눈에 간절한 빛이 어렸다. 손미는 본시 성품이 유약한 아이입니다. 지난 6년간 암흑의 공간 속에서 그 아이는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원깨묵의 얄팍한 입꼬리에 차들찬 조소가 걸렸다. 나는 그보다 10배는 더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문득 그의 두 눈에 짙은 회안에 빛이 엉켜들었다. 내가 왜 6년 전 그녀를 죽이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손미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그냥 죽이기에는 나의 한 이 너무 커서입니다. 해공선사의 앞면에 파르르 떨림이 일었다. 그녀는 원깨묵의 강철같이 굳어버린 가슴을 열기에는 자신의 힘이 너무 미약하는 것을 깨달았다. 원깨묵의 입가에 한 줄기 비정한 미소가 칼날같이 서렸다. 그래서 손미의 기억이 돌아오며 그때 그녀로 하여금 그녀가 짊어진 모든 고통을 안겨주고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의 음성은 갈수록 냉정하게 가라앉고 있었다. 그 음성을 듣는 해공선사는 가슴이 얼어붙는 듯 섬뜩함을 느꼈다. 원깨묵 그는 해공선사의 두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칼로 자르듯 냉랭하게 말했다. 6년을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있겠지요. 하나 어쨌든 이제 손미는 제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찌 스님의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이 찢어지도록 받은 그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해공선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그녀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이때 원깨묵은 할 말을 다 마친 듯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이어 철벽같이 단호한 음성으로 말했다. 정심원에 가서 그녀를 만나보겠습니다. 원시주 해공선사는 다급히 그를 불러세웠다. 이어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를 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손미는 그 당시의 일을 극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 원깨묵의 입가에 차디찬 조소가 맺혔다. 이어 그는 냉혹한 음성으로 잘라 말했다. 인간은 잘못죄를 저지르면 마땅히 그 억고를 받아야 합니다. 불교의 인과응고란 말처럼 말입니다. 후회란 한 단어만으로 지나온 과거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해공선사는 내심 탄식했으나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손미는 오늘 부처님께 귀히하려 했습니다. 원깨묵의 검미가 일숭 꿈틀거렸다. 부처님은 죄지은 자들의 도피처가 아니오. 차갑게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그는 휙 몸을 돌렸다. 이어 탑 그는 문을 열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다. 아미타불 해공선사는 원깨묵의 왕강한 등을 바라보며 나직한 연부를 외웠다. 그녀의 두 눈은 이 순간 고해와 번민으로 깊숙이 일렁이고 있었다. 정심원 청해안 뒤편에 위치한 조그만 암자였다. 마하 바라바냐 정심원 입구로 들어서자 차분하게 가라앉은 여인의 연불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슥 그 입구에 문득 원깨묵이 소리 없이 나타났다. 그는 안으로 들어서려다 말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정심원 안에서는 나직한 연불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손리는 멈춰선 원깨묵의 뒷전에 점점 더 크게 울리며 그의 고막을 흐려쳤다. 문득 원깨묵의 눈썹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손리에 음성 어찌 이 음성을 내 있겠는가 과거 내 귀의 사랑을 고백하던 음성 하나 모든 것을 거짓으로 위장한 가증스런 음성 원깨묵은 지그시 입술을 물었다. 이거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연불이 흘러나오고 있는 방의 문을 거침없이 열었다. 휙 문을 열자 한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잿빛 승포를 입고 치렁한 긴 흑발을 허리까지 늘어뜨린 여인 아미타불 여인은 문이 열린 것을 의식하지도 못한 듯 연불을 외우고 있었다. 원깨묵 그의 눈썹이 가늘게 경련했다. 그는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끼며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이어 증오와 회안이 뒤엉킨 한마디를 뱉아냈다. 손리 순간 나직하게 흘러나오던 연불입두 그쳤다. 파르르 승포여인의 어깨가 파도치듯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는 몸을 돌렸다. 아 아름다운 얼굴이다. 너무나 아름다워 처연하게 느껴지는 슬픔 미인 유난히 긴 목과 사슴처럼 큰 눈방울이 가슴을 적실듯 내련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하나 그 아름다운 얼굴은 헤이스크하고 창백하여 티끼가 없었으며 까칠하게 말라 보였다. 개 개무 창백하게 변한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낮은 신흥과도 같은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원깨묵 그의 두 눈은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이글리글 타오르고 있었다. 여인 손리 그녀의 두 눈은 원깨묵을 향해 망연히 얼려있었다. 초점일은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에 문득 눈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것을 알아보는 원깨묵의 두 눈이 무섭게 흔들리고 있었다. 과거 나와 함께 아름다운 꿈을 설계하던 여인 그저 바람만 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었다. 하나 나의 모든 것을 배신한 그 여인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 손미 너는 왜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느냐 약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라. 그 정도의 마음이 약해지기에는 나의 마음이 그동안 너무나 차갑게 얼어버렸다. 한 번 바라본 그 짧은 순간의 원깨묵은 가슴 터질 듯한 걱정으로 전신이 들끓어 올랐다. 전신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격한 감정이 떨리는 음성으로 먼저 입을 연 것은 손미였다. 오랜 많이구요 6년이다. 원깨묵의 음성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손미의 두 눈에 넘치도록 맑은 눈물이 구였다. 오랜 회안과 고 통이 이제 차갑게 정제되어 투명한 빛을 찬양거리듯 그녀의 음성은 떨림과 함께 낮게 잦아들었다. 모르겠어요. 기나긴 세월이 지난 것도 같고 바로 어제 일각기 도하고 원깨묵은 차갑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 최소한 내게 있어서는 말이야. 마침내 주르르 손미의 창백하고 까칠한 두 뺨으로 고였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눈물 젖은 얼굴로 아픔을 삼키며 여리게 미소지어 보였다. 제 눈이 멀어섰나 봐요. 정신을 되찾은 그 이후 수많은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원깨묵은 아무런 말이 없다. 단지 그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으로 손미의 말을 무간동하게 듣고 있을 뿐이었다. 손미는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뒤엉킨 눈으로 원깨묵을 바라보았다. 하나 당신을 만나니 오히려 평온해지는군요. 그녀는 눈물 젖은 얼굴로 조용히 미소지었다. 하나 그 미소는 너무나 슬퍼 처연해 보였다. 문득 손미는 붉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말했다. 계묵 당신과 의부님께 어떻게 사죄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원깨묵의 눈꼬리가 가늘게 경련을 보였다. 당신이 저를 어떻게 해도 손미는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을 위해 6년을 기다려왔지.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 같던 원깨묵의 입술이 열리며 흘러나온 음성은 무섭도록 착 가라앉아 있었다. 파르르 손미의 섬세한 교구가 가늘게 경련했다. 하나 그녀는 눈물 젖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다. 손미는 계묵 당신의 손에 생명을 맡기겠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그녀는 조용히 두 눈을 감았다. 스 원깨묵은 등 뒤에 장도를 뽑아들었다. 그의 두 눈에 폐항과 분노의 불길이 이글거리며 타올랐다. 나를 배신한 것은 우욕일지라도 참을 수 있는 일이다. 하나 손미 최소한 사부님에게만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 그 어떤 할 말도 손미에게는 없어요. 손미의 양병으로 눈물이 줄기줄기 타내렸다. 왕깨묵은 번쩍 장도를 쳐들었다. 손미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 공포나 두려움의 빛은 없었다. 오히려 지극히 평온하고 조용한 표정이었다. 하나 눈물이 이슬처럼 투명한 참외의 눈물은 하염없이 그녀의 두 뼘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왕깨묵의 철벽같은 마음이 일순 흔들렸다. 하나 그는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려는 듯 질끈니를 안물었다. 손미 내 손에서 인정을 바라지 마라. 다음 순간 그는 수중의 돌을 힘껏 내리쳤다. 손미는 여전히 조용한 얼굴도 두 눈을 감고 있었다. 돌을 쥔 왕깨묵의 손끝이 미약하게 떨렸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손미의 머리끝에서 그의 손이 뚝 멈추어졌다. 그의 두 눈은 찢어질 듯 한껏 구릅떠져 있었다. 아. 아. 그 짧은 시각 그의 마음은 수천 수만 번의 갈등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그리고. 어찌 믿어야 옳은가. 그 순간 속에서 손미의 검은 머리칼이 하얗게 세워버린 것을 왕깨묵의 장부는 손미의 하얗게 샌 머리 위에 그대로 멈추어져 있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혼란으로 기억히는 감정을 떨쳐 버리기 위해 이를 암물었다. 지난 6년간 손미는 암흑의 공간 속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해공선사의 간절함이 깃든 음성이 왕깨묵의 뇌리를 흔들었다. 파르르. 장도의 끝에 또다시 격련을 일으켰다. 손미는 오늘 부처님께 귀의하려 했습니다. 왕깨묵은 피가 나도록 질끈 이를 암물었다. 손. 미. 마침내 신음처럼 흘러나온 한마디. 손미는 그제서야 조용히 두 눈을 떴다. 왕깨묵의 두 눈에 핏발이 군두서 있었다. 내가 그냥 죽는다 해도 돌아가신 사부님의 한이 풀리지 않는다. 개. 무. 손미의 안면이 형용할 수 없는 자책의 빛으로 얼룩졌다. 왕깨묵은 냉정하게 식은 음성으로 그러다 가슴의 비수를 박듯 비정하게 말했다. 참회하라. 불존 앞에서 평생을 참회하라. 그리고 사부님의 영혼 앞에 내 일세을 두고 사죄해라. 손미의 섬세한 교구가 파도치듯 부르르 떨렸다. 개. 무. 내 아픔은 잊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 마지막까지 너를 믿었던 사부만은 이제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라. 눈물 손미의 두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왕깨묵은 손미에게서 칼을 떼었다. 그리고 휙 몸을 돌렸다. 대무. 손미의 비통한 부르지즘이 그의 뒷전을 찢었다. 하나. 그는 몸을 돌려 세우지 않았다. 나를 부르지 마라. 너를 보면 다시 내 마음이 바뀔 지도 모른다. 속죄란 이름으로. 결코 손스러운 불문을 더럽히지 마라. 그 말을 마침과 함께 원깨묵은 등을 보이며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개무. 손미는 무너지듯 바닥에 엎어지며 서럽고도 격한 오열을 터뜨렸다. 돌아서 건너 원깨묵의 입술 사이로 진득한 피가 흘러내렸다. 하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고 방을 나왔다. 흐흐흐흐. 손미의 처연한 흐느낌이 그의 뒷전을 아프게 흔들었다. 원깨묵은 걸음을 옮기며 내심 부르짖었다. 사부 제자를 욕하지 마십시오. 이 제자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의 안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사부. 문득 핏발선 그의 두 눈에 이슬이 맺혔다. 아. 평생 눈물이라고 모르던 원깨묵 그의 두 눈에 처음으로는 물이 고인 것이다. 황운 피처럼 붉은 노을이 공명산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 핏빛 황운을 온몸으로 받으며 한 사나이가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나이 그의 이름은 원깨묵이었다. 댕그럼. 멀리 산 위에서 들려오는 청해암의 범종 소리가 은은했다. 153. 선친구 제갈공 사지위. 위패와 관 그것은 어두운 석실 안에 모셔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사나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산발에 백색 상복을 입고 있었다. 언뜻 산발을 한 머리카락 사이로 그의 얼굴이 보인다. 오. 끔찍하다. 온 얼굴에 한 치의 틈도 없이 징그러운 수많은 검은 이의 그 얻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 얼굴은 희미한 유등 빛을 받아 흉측하게 보였다. 마치 나차락끼와 같은 모습이었다. 하나 눈 지금 그의 두 눈에는 천지의 모든 한두의 비통함이 어려 있었다. 이 사나이 바로 옹유향이다.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과거의 아름답고 풍류 넘치는 미공자의 모습은 없었다. 망가진 얼굴에는 복수의 한과 진념이 어려 흠사 마을 화신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태고 이래로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아버님 당신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두 달이 흘렀습니다. 이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님 당신은 영원히 패배를 모르는 불사신이었소. 하나 그런 당신이 부캐의 차가운 땅 위에서 시신조차 보존 못하고 돌아가신 모습을 보았을 때이 아들은 두 눈을 의심하였소. 아무튼 그것은 꿈이라고 생각하였소. 하나 현실이었소. 위대한 신산의 전설은 무너지고 자랑스런 당신 아들의 기둥은 꺾인 것이오. 하나 그 모든 것보다 이 아들에게 있어. 더욱 슬픈 것은 하나뿐인 아버님 당신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오. 아 옥요양 그의 내면에서 흘러나온 이 부르짖음. 그렇다면 그가 바로 신산 제갈사의 아들이었단 말인가.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옥요양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교 13사 그의 두 눈에서 핏발이 어리고 있었다. 나 옥요양 아버님의 영전 앞에서 맹세한다. 너희들의 목을 모조리 베어 아버님의 재단 위에 바칠 것을. 옥요양의 손은 허공에서 부르르 떨다가 자신의 얼굴을 더듬는다. 과거 금월산에서 나의 몸이 망가지면서까지 모든 것을 숨겨왔다. 하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신산의 아들답게 무서운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옥요양의 눈을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신산의 위패를 바라보았다. 아버님 당신은 패했지만 이 아들은 패하지 않을 것이오. 신산의 아들이 신산보다 100배 더 무섭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말겠소. 옥요양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마교 13사 그리고 모용초 갑자기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이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밖으로 걸어 나갔다. 문 밖 그곳에는 베개 상복을 입은 시빈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30대 중반쯤의 나이였는데 두 눈에는 한결같이 깊은 슬픔이 담겨져 있었다. 옥요양은 그들을 둘러보며 침통하게 말했다. 아버님께 남은 것은 이제 나와. 너희들 시빈뿐이다. 오성단마저 붕괴된 지금 신산의 세력은 완전 초토화되었다고 해도 과언 이하니다. 옥요양의 말은 조용했으나 그 속에는 무한한 증오가 담겨져 잊었다. 하나 나와 너희들 시빈은 아버님이 20년을 두고 암배한 신산의 진정한 최고 정화이다. 그렇지 않느냐 십군자. 십군자라 했던가. 이때 십군자를 불리운 시비는 한결같이 고개를 들며 비장한 음성으로 말했다. 십상객이라 불러주십시오. 우연일까. 아니면 그들의 입에서 똑같이 십상객이란 말이 떨어져 나왔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듯한 청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십군자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제갈어른이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제갈어른의 복수가 끝나는 그날까지 저희는 상복을 벗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군자 대신 십상객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옥류양의 두 눈에 은은한 감동의 물결이 번졌다. 그는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이제 떠난다. 복수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을 다시는 밟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십상객은 일제히 머리를 땅에 찌우면서 부르짖었다. 맹세합니다 피로써. 그들의 이마가 깨어져 피가 튀었다. 하나 그들 중 아무도 인상 하나 찡그리는 자가 없었다. 일어서라. 옥류양의 말에 우두머리 청년이 물었다. 어디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항주다. 청년이 멈칫하자 옥류양은 차갑게 말했다. 오해하지 마라. 내 가슴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잔정의 찌꺼기를 없애버리려는 것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옥류양의 두 눈에서는 조금의 감정의 흔적조차 엿보이지 않았다. XXX. 항주 천하군방원. 화려한 규방 섬세한 여인 특유의 취향을 살려 방안은 정갈하고 기품있게 장식되어 있었다. 화려하나 은은한 분위기가 감도는 방안 천하군방원주 화가형 그녀가 상하 침상의 모서리에 걸터 하나 있다. 그녀의 아름답고 매혹적인 얼굴은 많이 수척해 보였다. 그동안의 많은 정신적 갈등을 겪은 탓이었다. 방안에는 그녀 외에 한 사람이 더 있다. 옥류양 그였다. 그는 탁자 옆에 우뚝 선 채로 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문득 옥류양이 이 침묵을 깨고 무심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진정코. 항주를 떠나지 않을 생각이냐. 그래요. 화가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옥류양은 지그시 화가형을 응시했다. 모용초를 진정 사랑하느냐. 화가형은 그 물음에 멈칫했다. 하나 그는 옥류양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네. 문득 옥류양은 허탈하게 웃었다. 놈은 철저히도 나의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군. 화가형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귀전으로 옥류양의 무심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가형 너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하나. 그 마음에 보낼 수 있는 것은 증오빈이구나. 죄송해요. 화가형이 할 수 있는 말은 그것이 전부였다. 이로써 모든 것이 명백히 확인된 셈이다. 옥류양은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그는 탁자 위에 벗어둔 중립을 눌렀으며 말했다. 죄송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 어차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가형 너와 남은 마지막 잔재를 헐기 위한 것이었다. 애초에 기대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너의 성격을 알기 때문이지. 이미 그의 가슴 속에는 감정의 잔재 같은 것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무심하게 등을 돌렸다. 하나. 명심해라. 몸을 돌리며 그는 말했다. 너의 행복을 깨는 것은 원치 않는다만 무용초의 존재를 살려둘 수는 없다. 그의 마지막 말에는 꺾을 수 없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한 사람이 복수의 화신으로 탄생했다. 모든 감정이다. 죽이고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갈 한 사나이가. 옥류양은 그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화가형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하나 어찌 숨길 수 있으랴. 그녀의 두 눈은 무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지금 자신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하나 알면서도 그녀는 그 길을 갈려는 자신의 성격이 무척이나 한스러웠다. 옥류양은 천하군 방원의 대문을 나왔다. 문팍 무표정한 얼굴에 십상객이 말을 탄 채 도연해 있었다. 그가 나오자 십상객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러운 기색으로 불었다. 이를 마치셨습니까? 음. 옥류양은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아무런 미련도 없다. 그 말을 십상객 앞에서 함으로 해서 비로소 그의 가슴의 감정의 찌꺼기가 모두 씻기는 느낌이었다. 문득 그는 타는 듯한 눈으로 십상객을 바라보았다. 십상객. 예.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물론입니다. 십상객은 일제히 한 음성으로 외치며 충성을 맹세했다. 옥류양의 두 눈에 실내의 빛이 어렸다. 이윽고. 가자. 두두두. 그는 자신의 말을 집어타고 앞장섰다. 그 뒤로 두두두두. 십상객 역시 말발굽 소리를 울리며 천하군 방원을 떠나갔다. 옥류양과 십상객은 항주를 끼고 흐르는 전당강을 따라 말을 달리고 있었다. 사르르. 사르. 어느새 강가에는 한방눈이 펄펄 휘날리고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장 그것은 조금씩 흰눈으로 뒤덮여가고 있었다. 강물은 시리도록 푸르게 넘실거리고 그 위로 꽃송이가 망개하여 떨어지듯 한방눈이 내리고 있다. 실로 아름다운 설경이다. 두두두. 옥류양은 전당강을 따라 달리며 수많은 상념에 빠져있었다. 그는 두 주먹을 힘껏 움켜쥐며 내심 부르짖었다. 이제 시작이다. 내가 지닌 모든 재력을 이용하여 조화성을 철저히 붕괴시키리라. 중립 밑으로 그의 두 눈이 불꽃같이 강렬하게 타올랐다. 얼마나 달렸을까. 음. 문득 옥류양은 의아한 시선으로 전면을 응시했다. 전당강에 강가 한 명의 마이노인이 눈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낚시대를 들이우고 앉아있었다. 눈 내리는 한겨울의 웬 낚시란 말인가. 노인은 머리에 챙이 넓은 중립을 쓰고 있었다. 눈과 바다 그리고 낚시하는 노인. 그의 모습은 극히 평화로워 보였다. 옥류양은 힐끗 그 모습을 응시한 후 마의 노인의 옆을 스쳐지 나가려 했다. 하나야 이때 문득 마이노인이 담담한 음성으로 말을 건네왔다. 자네가 바로 신산의 아들인가. 옥류양은 그 말에 흠칫하며 말을 멈추었다. 노인장은 누구시오. 그는 기이한 눈으로 마의 노인을 응시하며 되물었다. 허허. 마의 노인은 문득 껄껄 대소를 터뜨렸다. 이어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앉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일단 일어서고 보니 마의 노인의 재구는 놀랍도록 거대해 보였다. 일어서면서 그는 슬쩍 수중에 낚시대를 흔들었다. 순간 옥류양과 식상객의 안면이 일제히 딱딱하게 경직되었다. 오. 실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놀랍게도 극히 짧은 순간 마의 노인의 낚시바늘이 옥류양과 식상객의 소매를 모두 찢고 지나간 것이 아닌가. 옥류양은 등줄기가 서늘해짐을 느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강한 고수다. 천하에 이런 고수가 존 재했다니. 그는 불신의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염무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윽고 그는 침중한 음색으로 말했다. 노인장은 누구시오. 두 번째 물음이었다. 문득 마의 노인은 쓰고 있던 중립을 걷어올렸다. 그러자 백발백염의 위험있는 노인의 얼굴이 드러났다. 자네가 어릴 적에 노군은 자네를 한 번 본 적이 있지. 그는 옥류양을 지그시 응시하며 덧붙였다. 신산을 매우 닮았구나. 노인장께서는. 노군은 고건령 흔히들 무영이라 부르지. 순간. 옥류양과 십상객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눈을 크게 떴다. 154. 설봉산 대자연의 위대함은 수천년 침묵의 숨결로 간 직한 채 고고하게 대륙을 구워보는 거산 위로는 동정호와 자수를 끼고 아래로는 위수에 수려한 물줄기를 거느린 호남의 양호분 지대에 위치한 곳이다. 뿐인가. 산세의 험악함은 사천험로를 무색게 하며 산에 잘 다듬어진 힘찬 근육을 연상케 하는 산맥은 장어마귀 까지하다. 설봉산은 호남성의 지맥으로 알려지기도 한 곳이다. 그러나 설봉산이 유명한 것은 결코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우림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가장 막강한 단체가 설봉산의 와우 잔용처럼 웅크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조화성. 공포와 전율의 대명사 죽음과 피의 상징. 바로 조화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때는 만력 48년의 겨울 야차의 숨결처럼 차디차고 야수의 울부지즘 처럼 거친 북풍이 몰아치는 계절이었다. 장차 무림을 경동시킬 무섭고 전율스러운 풍운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바로 조화성의 깊고 깊은 곳에서. XXX. 성벽. 두텁고 높으며 그래서 더욱 위압감을 풍기는 성벽 성벽의 길리는 끝이 안보일 정도로 백열리에 걸쳐 뻗어 있었다. 성로만 해도 수십 곳을 헤아렸으며 설봉산의 주봉이라 할 수 있는 천인봉과 자원봉 벽개봉을 끼고 하나의 분지를 포옹하듯 성벽은 이어져 있었다. 그 안에 성벽보다 더 높게 치솟아 떠오르는 태양빛에 대지의 정복자처럼 찬한하게 빛나는 수백여 채의 정각들. 도대체 일개 성이라기보다 하나의 거대한 도시를 연상케 하는 성이었다. 조화성. 이곳이 바로 조화성이었다. 제사 신마전. 조화성의 중심에서 남쪽으로 위치한 벽개봉 하단부에 위치한 곳 조화성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5개의 마전 중에 한 곳이었다. 전주는 혈왕 낭리초 20년 전 조화성에 가입하면서 염무에게 피해 충성을 맹세한 인물이었다. 그는 지독히 변화막측한 신비를 지녔으며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다. 또한 그는 아는 것이 많았다. 아는 것이 많은 만큼 의심이 더욱 많은 인물이기도 했다. 그러한 성격 때문일까. 그의 무공은 지극히 사악하고 은사했으며 정갈의 독침처럼 악랄하면서도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사 신마전에 속한 고수들의 수요는 대략 천여명 그들은 과거 혈우방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으며 정예들만 가려 뽑은 인물들이었다. 아무튼 풍울의 불씨는 이곳에서부터 번지기 시작하는데 혈왕 낭리초 그는 반개한 눈으로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좁은 이마 칼끝처럼 날카롭게 찍혀진 눈매와 매부리코 피를 베어문듯이 얄팍하게 맞물려진 입술은 그의 표정을 차갑고도 배타적으로 꾸며주고 있었다. 두 해를 더 지나야 6순위 되는 나이건만 나이에 비해 깊고 굵은 주름살이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얼굴이기도 했다. 그러나 낭리초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수염 때문이었다. 옅은 갈색을 띄고 세 갈래로 꼬여진 교룡의 수염은 그의 자랑이었다. 오늘은 더욱 멋있군. 낭리초의 일관은 수염을 다듬는 것으로 시작된다. 적의 만족한 표정으로 거울을 내려놓은 낭리초는 그제서야 전면을 향해 거슴치레한 시선을 돌렸다. 가래 중년인 끈기있게 낭리초의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숨소리조차 죽인 채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자세였다. 평범하면서도 호감이 가는 인상이며 약간 좁은 듯한 학원에서 민원함을 엮을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은 가무 제사 심마전 소속의 고수였다. 그다지 뛰어난 무공의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낭리초의 한쪽 귀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다. 사람 다루는 수환 좋고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재치를 지닌 모사가였으며 정고수집에 뛰어난 재간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런 이 이유로 그는 벌써 10여 년째 낭리초의 총애를 받으며 조화성 밖에서 일어나는 정고를 수집하는 인물을 띄고 있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점은 고산의 기후처럼 변화막측한 낭리초의 총애를 받는 것은 탁월한 아구 솜씨였다. 가문은 낭리초가 눈길을 주자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전주님 오늘따라 수염이 더욱 멋들어진 위험을 풍깁니다. 그래. 낭리초는 썩 기분이 좋은지 애써 목소리까지 중호하게 꾸미면 썩 걸걸 웃었다. 가문어는 언제 보아도 그 솔직한 성품이 마음에 든다. 감사합니다. 낭리초는 의젓하게 수염을 쓸어내렸다. 그래. 언제 돌아왔느냐. 어제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성과는 있었느냐. 전주님께서 하명하신 대로 모든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일종의 습관일까. 낭리초는 두 눈을 갸름하게 뜨면서 말했다. 말해보아라. 예. 우선 국파일반과 정파의 세력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심상치 않다면 아무래도 그들의 움직임에는 어떤 음모가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놈들이 우리 조화성을 상대하기 위해 결맹을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양도의 어른께서 말씀하신 그 정파의 맹주인가 하는 작자가 주동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낭리초는 혀를 찼다. 그의 표정은 권태스럽고 피곤습 높게 변했다. 그게 성과가 있다는 정보냐. 뭐가 잘못됐나. 가문은 어리둥절한 기색으로 말꼬리를 흘렸다. 그. 그것이. 가무 그것이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알아온 소식의 전부냐. 낭리초는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쯧쯧.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지금에 와서 전혀 새로운 정보이냥 떠들고 있으니. 내 꼴이 우습구나. 가문은 그만 머스크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혓바닥으로 연꽃을 그려낼 만큼 상대방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아부에 뛰어난 인물이었다. 물론 전주님의 치밀한 추리력과 누구도 상상 못할 통찰력으로 이 일을 이미 예견하고 계셨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낭리초의 표정이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변했다. 변해도 정말 기가 막히게 변했다. 허허허. 제3 강조하지만 너는 솔직한 성품과 더불어 사람을 보는 눈이 역시 날카롭고 정복을 치르는 맛이 있어. 모든 것이 전주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지나친 겸손은 미덕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낭리초의 극심한 변덕을 한순간에 넘긴 가문은 다시 말을 이었다. 사실은 더욱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 무엇이냐. 낭리초는 다시금 갸름하게 눈을 내리깔았다. 가문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금불 숭전주님께서 고수들을 규합하고 계십니다. 태사독 어른의 사망 이후 은밀히 조화성 내의 세력을 구축하고 계십니다. 실로 숭전주님은 무섭도록 치밀하신 분입니다. 낭리초의 표정이 싹 변했다. 피곤하고 권태스러움이 넘어 극도의 짜증으로 번진 얼굴이었다. 지금 내 앞에서 금불을 칭찬하는 것이냐. 가문은 찔끔한 기색으로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움츠렸다. 낭리초는 신경질적으로 의자의 모서리를 여러 번 두드리면서 솔 위를 질렀다. 도대체 너의 소속이 어디냐. 아예 이번 기회에 제20마전읍 로 소속을 옮겨. 이 병신아. 크. 저 병적인 변덕. 가문은 낭리초의 시선을 피하면서 내심 혀를 내둘렀다. 저 변덕의 비위를 맞추다가 내가 4명에 죽지 못하지. 한 달 전에는 정파의 움직임과 금불 숭전주의 동태를 살피라고 해놓고 저러니. 아무리 입심이 좋은 가무라도 낭리초의 변덕의 대책이 안설대가 간혹 있었다. 그러나 가문은 절대 표정으로 그런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다. 어찌 제가 전주님 면전에서 금불 숭전주님을 칭찬하겠습니까. 그럼 뭐야. 제가 아는 전주님은 오직 대성주님을 제외하고는 하늘의 율법과 땅의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천하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영웅이 아니십니까. 이쯤 되면 아부가 지나쳐서 넘칠 지경인데. 낭리초는 다소 누그러진 기색으로 수염을 매만졌다. 알긴 아는구나. 이 넓은 천하에서 제가 전주님을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허무험. 그러니까 너는 나의 충실한 수화지. 진정. 감사하옵니다. 이렇게 죽이 잘 맞을 수가 있을까. 가문은 말을 이었다. 사실. 숭전주님에 대한 말씀을 올린 것은 지극히 중요한 사실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가문은 숨결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 중원에 무서운 고수가 등장했습니다. 고수. 가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비마 북검염이란 인물로 그 일신의 무공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경지에 달했다고 합니다. 등장한 지 불과 몇 달도 안 되는 해선 같은 존재로 정사형도의 유수한 고수들이 초풍낙엽처럼 그에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고수도 고수 나름이지. 아 아닙니다. 심지어는 본성 하남성 지단의 황기청 단주도 단 10초 만에 그에게 패배했을 정도입니다. 다시금 낭리초의 안색이 크게 변했다. 황기청이 어떤 인물인데 10초 만에 패해. 지금 나에게 농담을 하는 거냐. 가문은 정색을 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럼. 비마 북검염이란 인물은 1200년 전 마교의 이단자로 알려진 사자청군 목혈청의 무공을 사용하고 있으며 스스로 목혈청의 후임을 자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교의 이단자 사자청군. 순간적으로 낭리초의 두 눈 깊숙한 곳에서 섬광이 번뜩였다. 그것은 실로 짧은 순간의 변화여서 낭리초의 눈을 즉시하고 있다 해도 발견하기 어려운 변화였다. 가문은 말을 이었다. 금물승전주님께서도 그 인물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를 포섭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금물이. 지그시 몸을 태사외로 누이는 낭리초의 눈빛이 영활하게 빛났다. 낭리초는 금물승의겸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벼운 분노를 느꼈다. 숭의겸. 그 여우 같은 놈. 낭리초의 마음을 알길 없는 가문은 말했다. 실로 금물승전주님의 생각은 남들보다 천리를 앞서는 분이십니다. 낭리초는 버럭고함을 질렀다. 또 나하고 비교하는 것이냐. 아 아닙니다. 어찌 그분이 전주님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전주님께선는. 낭리초는 가무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아고하지마. 빌어먹을. 가무는 잠시 낭리초의 기색을 살피다가 은근한 어조로 말했다. 전주님 혹시 호북성에서 이름을 날리던 독패건 북마영이란 분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낭리초는 신경질적으로 내뱉었다. 북마영인지 난마영인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그런 이름도 없는 자들을 기억하고 있을 만큼 한가한 줄 아느냐. 가무는 무릎걸음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전주님과 20여 년 전에 약간의 교군이 있었고. 또한 전주님의 외가 쪽으로 먼 친척이 되는 분입니다. 낭리초는 귀찮은 기색이었다. 쓸모없는 놈. 나의 외증조부는 17에 달하는 자식들이 잊었고. 나의 외조부는 모두 13에 달하는 자식을 두었는데. 내가 어떻게 먼 친척들을 기억해. 가무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래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마 북검혁은 바로 북마영의 아들입니다. 순간 낭리초의 표정이 이제까지와는 달리 무심하게 변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를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가무는 조용히 낭리초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낭리초는 진지한 기색으로 생각을 하다가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북검혁. 틀림없이 북마영의 아들이냐. 속하가 확인했습니다. 음. 생각난다. 북마영은 남이나 다름없는 외가 쪽에 먼 친척 20여 년 전에 몇 차례 술자석에 동속한 정도의 교군이 있었지. 그렇습니다. 전주님께서 혀로방을 이끌고 있을 때였습니다. 낭리초는 눈썹을 오므렸다. 한데 정말 황키청이 10초 만에 패했느냐. 확인했습니다. 음. 황키청을 10초 만에 제압했다면 무공수위가 결코 내 아래는 아니다. 낭리초는 코를 매만지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문득 무엇인가 결심을 한 듯 혼자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다. 가무 보름 후까. 무슨 날인 줄 아느냐. 난데없는 질문이었다. 글쎄요. 보름 후라면 잘 모르겠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질문했는지 조차 모르겠다는 기색이었다. 낭리초는 입꼬리를 말아올리며 웃었다. 나의 결혼 30주기 기념일이다. 저. 정말이십니까. 구실이다. 예.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말이었다. 가문어는 지금부터 정중하고 예의 있는 문장을 사용해 조화성 제사 심마전주의 이름으로 몇몇 인척들의 초청장을 보낸다. 가문은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듯이 탄성을 바랬다. 아. 굳이 족보를 따진다면 북검협은 나의 족합권하지만 스스로 사자청군 목결청의 후임을 잡아할 정도면 지극히 오만한 성격을 가진 자일 것이다. 그러니 최대의 예의를 표해야 한다. 또한 절대로 북검협이 이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 특히 금불에게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가문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무엇입니까. 발빠른 아이들을 풀어 열흘 안에 북마형과 북검협의 그동안 행적을 샅샅이 조사해 내게 가져오도록 알겠습니다. 가문은 대답을 하면서도 진심으로 감탄을 하고 있었다. 무서운 어른. 그 짧은 순간에 치밀한 추리를 하고 북검협을 끌어들일 방법을 강구하다니 가문의 생각을 결코 아부가 아니었다. 현황 낭리초 그 복잡하고 변화막측한 성격 때문에 비록 제사 심마전에 전주로 있으면서도 그다지 주목을 받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가문은 누구보다도 낭리초를 알고 있었다. 겉으로 드러난 성격 속에 감추어져 있는 또 하나의 낭리초를 치밀하고 냉정하며 한 번 물고 늘어지면 끈질긴 복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보다 원대한 야망을 숨기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말이다. 들고 있는 복원보다 숨기고 있는 비수가 더 무섭다는 것을 낭리초는 편안한 자세로 태사이에 기댔다. 나가 보아라. 알겠습니다. 가문은 이마를 바닥에 대고 경의를 표한 다음 조용히 별전을 빠져나갔다. 낭리초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돌연 목결청에 후예가 등장한 것은 이상한 일. 철저히 조사해본다.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는 내 수중에 두어야 한다. 낭리초 그의 머리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XXX 한 장의 홍척 그곳에는 정중한 초대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검협 대공 이 글을 적는 나의 가슴은 온통 기쁨으로 차오르고 있어. 근간에 이르러 태양 같은 신의를 보이고 있는 기공이 나와 인척이며 더욱이 망력지우라 할 수 있는 북마형 대형의 영식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오. 북마형 대형과 함께 밤을 잇고 술잔을 기울이며 패기와 검을 논하던 시절이 엊그제 갓건만 세월은 인간을 기다려주지 않는구리요. 귀공의 헌황한 신폐를 보고 싶구리요. 귀공의 모습에서 지난 날 북마형 대형의 모습을 생각하며 옛 추억을 회고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구리요. 특히 돌아오는 시보야가 이 숙부의 서른번 제 결혼 기념일인지라 몇몇 인척을 초청하였으니 귀공께서도 필히 참석하여 이 숙부에게 늠름한 신폐를 볼 수 있게 해주구리요. 좋은 술 빚어놓고 귀공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게 쏘이다. 조화성 제사 심마전 혈황 낭리초 명문이군 장천리는 낭리초의 서명으로 전해져온 초청장을 보며 의미심 장한 미소를 머금었다. 늙은 곰이 드디어 미끼로 이용한 물고기를 덥석 물을 셈인가. 유리공련은 장천린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큰 눈을 깜빡거렸다. 천사에는 놀랍다는 듯이 말했다. 한데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장천린은 싱긋 웃었다. 조화성 그들이라면 아마 죽어서 뼈만 남은 사람도 찾아낼 정도의 능력은 있지. 음 이제 조화성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은 셈인가. 장천린은 초대장을 지그시 말아 쥐었다. 155 눈이라도 오려나 하늘은 암의 색으로 낮고도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북천의 끝에서 불어오는 서부풍은 천식을 앓는 노파의 가래소리 같은 소음을 울리며 불어오고 있었다. 음산한 날씨였다. 산해파 설봉산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언덕이다. 일기타신지 전혀 인적을 찾아볼 수 없는 길을 걷는 세 사람이 보인다. 장천린과 유리공녀 천사예였다. 현황 낭리초에 정중한 초대를 받고 세 사람은 조화성으로 가는 길이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온 길이기 때문에 천사예와 유리공녀는 별로 피곤한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쉬이 이 불현듯 불어온 바람에 치마자락이 날리자 천사예는 옴매무새를 주의하면서 장천린에게 물었다. 용대인 북검협이란 인물이 실제로 존재해요. 오래도록 궁금한 문제였던 모양이다. 존재하오. 그럼 낭리초가 북검협에 대해서 은밀히 조사를 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조사했을 것이오. 그러나 낭리초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을 것이야. 어째서요? 북검협은 실상 18년 전에 부친 북마영과 함께 무산에서 도 다물한 기인에게 죽음을 당했소. 대목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두 사람의 죽음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했소. 천사예는 고개를 까닥거렸다. 장천린은 생각난 듯 말했다. 사예. 예. 이제부터 나를 부르는 호칭에 주의를 해야 하오. 뭐라고 불러야 하지요? 장천린은 가볍게 웃었다. 이제부터 사예는 나의 첩이오. 검협이라고 부르시오. 첩이라고. 천사예는 자신도 모르게 살며시 장천린의 시선을 피했다. 왠지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가슴이 조용하면서도 은밀하게 두근거림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때 유리공녀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첩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천진스럽기만 한 그녀의 눈을 보면서 장천린은 시소를 머금고 말았다. 궁금해요. 가르쳐주세요. 서투른 한어를 말하면서 유리공녀는 해맑은 미소를 보였다. 장천린은 뭐라고 딱 꼬집어 설명하기가 뭐에 대충 알아듣게 말해주었다. 그럼. 부인과 비슷하네요. 그런 셈이오. 더 이상 설명하기도 곤란해 장천린은 대답을 했다. 그러자 유가 장천린에게 바싹 다가서며 말했다. 유리도. 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될 것이요. 유리공녀는 살짝 박속같은 치아를 보이며 꽃처럼 웃어 보였다. 좋아요. 유리는. 유리공녀는 마냥 즐거웠다. 세 사람이 산에 팔을 닿아 내려와 관목임을 끼고 좌측으로 돌아서들 때였다. 스스스. 도련이 관목임에 음침한 어둠 속에서 다섯 줄기의 인형이 허공으로 솟아올랐다. 아니 솟아올랐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이미 장천린 일행의 앞을 가로막고 내려서고 있었다. 귀신같은 신법이었다. 한결같이 칙칙한 복면을 뒤집어 쓰고 가죽피풍을 두른 흑이인들 그들의 전신에서는 파릇한 칼날을 보는 듯한 기세가 풍기고 있었다. 장천린은 가볍게 눈썹을 움직이며 멈추었다. 다섯 명의 불청객들은 뻥 뚫린 눈구멍을 통해 야광충처럼 번질거리는 눈빛으로 핥듯이 장천린을 쏟아보았다. 그리고 중앙의 복면이니 건조한 음성으로 말했다. 묻겠다. 내가 비마 북검협이냐. 장천린의 시선 깊숙한 곳에서 스산한 안광이 스쳐갔다. 늙은 봄이 재주를 부리는군 그냥은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인가. 장천린은 무심하면서도 차갑게 중얼거렸다. 내 이름을 아는 것을 보니 기쁘군. 후후. 듣던 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오만한 자로구나 너 같은 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면. 확인해야지.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번쩍. 제일 우측의 복면이니 옆구리에서부터 한 줄기 귀화와 같은 도광을 폭사시켰다. 지독히도 빠른 공세. 그래서 장천린의 얼굴은 두쪽으로 쪼개질 듯 보였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장천린은 고개를 기울여 도광을 피해냈고 우수를 비스듬히 뻗어내었다. 하. 이 순간 중심을 잃고 휘청이던 복면이는 그대로 등에 일격을 당하면서 바람개비처럼 사납게 나뒹굴었다. 우. 장천린은 나가떨어진 인물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찰나적인 놀람으로 눈빛이 흔들리는 내 복면인을 향했다. 하루살이 같은 놈들. 장천린은 차갑게 굳은 눈빛으로 쌍극마공을 웅기하여 웃으로 환상처럼 허공을 갈랐다. 슈슈. 미세한 파공은 동시에 그의 손그림자를 따라 푸르스름한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번져가며 내 복면인을 피감아버렸다. 테마경의 천나수였다. 피하고 자시고 할 겨를도 없었다. 우. 크. 4명의 복면인들은 3장 밖으로 날아가 벌레처럼 뿜틀거리고 있었다. 장천린은 느릿하게 손을 거두며 냉호하게 외쳤다. 누가 너희들을 보냈느냐. 으. 5명의 복면인들은 나타날 때의 기세와 달리 완전히 장천린의 기세에 억눌려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대답을 하든 안 하든 없애버리겠다. 장천린의 음성은 전율이 일 정도로 섬뜩했고 그의 무심한 표정은 겨울 부품보다 음산하고 오만했다. 5명의 복면인들은 학질이라도 걸린듯이 전신을 떨었다. 그때였다. 하하하. 북검협대역께서는 잠시 손을 멈추고 화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한 인물이 바람처럼 장천린 앞으로 미끄러져 왔다. 가무였다. 장천린은 가볍게 인상을 찌푸린 채 가무를 빠르게 훑어내렸다. 순간적으로 가무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다. 마치 얼음칼로 등골을 쑤셔오는 느낌이다. 소문보다 더 냉혹하고 오만한 인물이다. 그러나 가무는 내색하지 않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었다. 가무라고 하오. 낭전주님의 명을 받고 북검협대역을 영접하러 나왔소이다. 장천린은 불쾌한 기색으로 말했다. 저 하루살이들 낭전주가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오. 죄송합니다. 대협의 무공이 워낙 소문이 삐어나 그만 병의심을 이기지 못해서 잠시 무리를 범했던 것입니다. 대협께서 추궁하신다면 제가 달게 책망을 듣지요. 장천린은 약간 표정을 누그러뜨렸다. 낭전주의 행동은 기분이 몫이 나쁘지만. 가명의 말씀 때문에 참겠소. 가무는 내심 기뻤다. 이제까지 상대를 칭찬할 줄만 알았지 칭찬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 자의 무공으로 보아 장차 낭전주의 신임을 크게 받겠다. 또 한조화성에 가입한다면 출세기를 맡아놓은 당상. 가무는 빠르게 머리를 회전시켰다. 이 자에게 잘 보여서 해가 될 것은 없다. 신속하게 판단을 내린 가무는 천사예어와 유리공녀를 보며 말했다. 이 간모의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우신 두 분은 북검협 댕인과 어떤 관계이신지요. 장천린은 짤막하게 대답했다. 나의 애첩들이요. 가운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미인은 영웅을 따르고 영웅은 명예를 쫓는다 하더니만 오늘 북검협 대협을 보니 과연 실감이 나는 말이구리요. 더욱이 두 분 미녀의 아름다움은 북대협의 늠름한 기상과 어울려 더욱 빛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가무는 입에 침을 튀겨가며 미사 요구를 늘어놓았다. 천사예는 싸늘한 표정으로 가무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유리공녀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무에게 치사했다. 고마워요. 미소를 짓는 유리공녀를 보는 순간 가무는 아찔한 현기증을 느껴야 했다. 과거 추욕교 소저가 가장 아름답고 느꼈건만. 이 미녀는 이국적이면서도 오히려 추 소저를 능가할 아름다움을 지녔구나. 여자에 대한 남자의 감정은 공통적인 면이 있는 법이었다. 가무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한 차례 삼키고는 환망히 장천린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자아 저를 따라오시지요. 고맙소. 장천린은 가무의 안내를 받아 걷기 시작했다. 조화성. 드디어 조화성으로 첫 발을 들여놓는 거이었다. 낙리초는 그만 태사이에서 벌떡 일어서고 말았다. 뭐라고. 기련호살이 단 1초에 나가 떨어졌다고. 영역히 놀란 기색이 완연한 낙리초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있었다. 가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말 뒤로 신비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경지였습니다. 음. 낙리초는 태사이에 앉을 생각도 잊어버린 채 턱을 쓸어내렸다. 기련호살을 단 1초에. 그렇다면 환기청을 10초 만에 패배시킨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세상 북검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순간이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 별전에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보겠다. 낙리초는 서둘러 채비를 갖추었다. 정말 이번에 북검협을 초청한 나의 결정은 극히 뛰어난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전주님. 낙리초는 나는 듯이 별전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금불 숭의경 그는 자신의 처소에서 바둑판을 놓고 앉아있었다. 어제 기해가 뛰어난 애척과 둠바둑을 홀로 복귀해가며 살펴보는 것이었다. 바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사의 모든 일을 뒤돌아본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음. 확실히 좌하변에 걸친 수가 묘수였어. 묘수. 웃음 속에 칼을 품고 있고 유쾌함 속에 독을 감추고 있는 인물 숭의경. 그 부드러운 유연함 속에서는 전율이 일 정도로 무서운 침착함이 있는 인물이었다. 한참 복귀의 열중일 때 조용히 문이 열리며 숭의경의 수화 하나가 들어와 그의 귀에 대고 무어라고 중얼거렸다. 순간 숭의경의 유쾌한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확인을 했느냐.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낭리초가 초대한 그의 인척 가운데 비마 북범협이 자신의 애척들과 반시진전에 도착했습니다. 음. 낭리초. 전혀 신경을 쓰지도 않은 놈이었는데 선수를 쳐 나를 자극하고 있구나. 그러나 숭의경은 이내 유쾌한 표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숭의경은 바둑판에 시선을 던졌다. 묘수. 바둑이 아닌 또 다른 승부의 묘수를 생각이라도 하는 듯이. 낭리초는 장천린을 도가 지나칠 정도로 환영했다. 조화성에 즉 접어준 것에 대한 인사말만 수십변 되풀이할 정도였으며 한시, 진반에 걸쳐 북마영과 자신과의 우위가 어떠했는가도 설명했다. 뿐인가. 자신의 친족화보다 극진하게 초대된 인척들에게 이를 이소개했고 백여가지에 달하는 징계한 요리가 나온 저녁을 끝내고서야 겨우 장천린을 놓아주었다. 그것도 피곤하다는 장천린의 말을 듣고서. 156. 황혼 장천린은 처소를 나섰다. 조화성에 들어온 이후 그는 시종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산책이라도 나선 양 처소를 나섰다. 조화성의 인물들은 그에 대해 잘 몰랐다. 하나와 워낙 규모가 큰 탓에 나선 사람이라 해도 그들은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장천린은 산책을 하면서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갔다. 조화성에는 몇몇 금지구역이 있다. 미룡각. 그곳도 금역 중 한 곳이었다. 그곳은 조화성의 각종 기밀서류를 보관하는 곳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중원 전역에 걸친 밀서와 서신 따위를 보관하는 곳으로 제인신 마전에서 경비를 담당한 구역이었다. 장천린은 속셈이 있었다. 흠. 슬슬 사건을 일으켜볼까? 그는 일부러 멀리 중림 사이로 보이는 미룡각을 향해 걸어갔다. 중림 입구에서부터 그는 배뜸 싸늘한 냉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하나 그는 모른 척하고 중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제 일곱 걸음도 옮기기 전에. 멈춰라. 휙. 날카로운 호통소리와 함께 청삼을 입은 중련이니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코가 날카로웠으며 등에는 한 자루에 고검을 내고 있었다. 송문검 오사령 그는 제20마전 소속의 고수였다. 제20마전에서 금불숭이 겸의 신임을 얻고 있는 유력한 고수로서 미룡각의 경기 책임자이기도 했다. 장천린은 그가 나타나자 눈살을 찌푸렸다. 왜 고함을 지르고 날리냐? 그의 오만한 말에 송문검 오사령은 어이가 없었다. 그는 그러나 자신의 임무를 생각하고 화를 꾹 참은 뒤 냉엄하게 말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오느냐? 장천린은 여전히 오만하게 말했다. 그걸 내가 알게 뭐냐? 본인은 산책 중이다. 평소 세력을 등에 업고 콧대가 드높기로 유명한 오사령이었다. 하나 오만하기로 말하면 한술 더 뜨는 장천린 즉 비마 북검협이 아닌가? 송문검 오사령은 어이가 없다 못해 귀가 꽉 막혔다. 내 놈은 대체 누구냐? 장천린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제사 심마 전주 낭리 전주의 손님이다. 그 말에 오사령은 코웃음쳤다. 그따위 말을 어찌 믿느냐? 영패를 보여라. 장천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것은 모른다. 이어 그는 중림을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다. 누가 막겠다는 거냐? 뭐라고? 미친놈. 슈우우우. 오사령은 화를 참지 못하고 마침내 주먹을 날렸다. 흥. 장천린은 코웃음치며 슬쩍 피했다. 오사령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터라 그 정도의 그칠 리가 없었다. 내 놈의 상판대기를 문질러 버리겠다. 닝. 다시 한꺼번에 일곱 차례의 주먹과 발길질이 가해졌다. 하나 그때마다 장천린은 교묘하게 피해 내며 약을 올렸다. 쯧쯧. 아직 멀었다. 그따위 장난으로 조화성에 들어왔느냐? 어깨 위에 그 물건은 장식품이냐? 어서 써봐라 그렇지 않으면 뽑을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이. 이. 건방진론. 창. 마침내 송문검 오사령은 장검을 뽑아 들었다. 그의 송문호행검법은 그래도 정평이 나 있었다. 쑤쑤쑤. 하. 장검이 어지럽게 장천린을 향해 선광을 그었다. 허나 장천린은 여전히 유두류들하기만 했다. 그러다가 그는 슬쩍 옆에 대나무가 지 하나를 꺾돌이 검 대신 휘둘렀다. 그 광경에 오사령은 화가 머리끝으로 올랐다. 우드득. 감히 주껌으로 상대하다니. 대결에 있어 흥분을 금물이다. 하나 오사령은 이미 그런 금기 따위는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대절아. 치치치. 그는 종행무진 검을 휘둘렀다. 흥분하는 바람에 그의 검법에는 허가 생겼다. 그 허를 놓칠 장천린이 아니었다. 그는 주껌으로 그 허를 쑤셨다. 푹. 흑. 주껌 끝이 검새를 뚫고 오사령의 코끝을 찔렀다. 오사령은 아찔하여 그만 눈을 질끈 감고 말았다. 으하하하하. 헝. 크. 오사령은 그만 장천린의 발길질에 걷어채어져만큼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때 그 소란의 미룡각을 지키던 제20마전 소속의 고수들 20여 명이 달려왔다. 그들은 송문검 오사령이 바닥에 피를 흘리며 나뒹구는 것을 보자 흥분하여 대뜸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하나 장천린이 누구인가. 하하하하. 오합지졸들 얼마든지 덤벼라. 팝팝팝팝. 주껌 이일순 천여개로 늘어나면서 엄청난 속도로 쏘아갔다. 헉. 끌. 헉. 제20마전의 고수들은 그렇게 쾌속하고 변화가 많은 검법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들은 미처 방화를 하기도 전에 그만 수중에 검을 날리고 쓰러졌다. 추풍나격. 그들은 한결같이 손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며 나 뒹굴었다. 주껌의 손목을 얻어맞아 즉시 퉁퉁 부어오르고 있었다. 아이고. 으. 죽림하는 때아닌 비명과 신음소리로 가득차게 되었다. 장천린은 코 증치며 주껌을 내던졌다. 별것도 아닌 놈들이 수만 믿고 까불었군. 그는 돌아서서 걸어가며 오만한 말을 남겼다. 어떤 놈이든 따질 일이 있으면 제사 심마전으로 오너라. xxx. 대체 그런 무리한 놈들이 어디 있소. 손님 대접을 이렇게 하다니. 내 당장 조화성을 나가겠소 낭리 전주. 제사 심마전 장천린은 심마전 주인 낭리초에게 핏대를 올리며 따지고 있었다. 이 비마 부꺼며비. 그런 놈들에게 무시당하다니 참을 수가 없소. 낭리초는 그를 달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참해 그건 그들만 나무랄 일도 아니네. 장천린은 누나를 불아냈다. 아니 그럼 내 잘못이란 말이오. 낭리초는 급히 손을 저었다. 아 아닐세 그런 뜻은 결코. 난 다만. 시끄럽소이다. 내 당장 이곳을 나가겠소. 장천린이 벌떡 일어서자. 낭리초는 급히 그의 손을 잡았다. 내 설명을 듣게 그곳은. 그는 사정하듯 장천린 즉 북검협을 진정시킨 후 설명했다. 이론각은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재한 것이네. 대체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가 곤욕을 치른 것인가. 장천린은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듯 퉁명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중요한 곳인지 아닌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안단 말이오. 그는 조금도 자신의 잘못은 아예 인정도 하지 않았다. 낭리초는 쩔쩔매었다. 그 놈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장천린은 코웃음을 쳤다. 흥. 제사 심마전 얘기를 해도 놈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소. 아마 낭리전주가 직접 가도 마찬가지일 것이오. 그 말에 낭리초는 불끈했다. 놈들이 강히. 장천린은 짐짓 누그러진 음성으로 말했다. 놈들의 말에 의하면 무슨 영패라던가 뭔가가 있으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고 하던데. 낭리전주에게는 그런 것이 없소. 낭리초의 안색이 가볍게 변했다. 2. 있지 물론. 그럼 그것을 내게 주시오. 여기저기 금지구역이 많아 답답해서 못 다니겠소. 그렇지 않으면 나가버리겠소. 나는 성격이 본래 답답한 곳을 싫어한단 말이오. 음. 그럼. 낭리초는 무엇인가를 망설이듯 하더니 마침내 할 수 없이 품속에서 둥그런 황금빛 영패 하나를 꺼냈다. 조화령. 전면에 그런 글씨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쌍용쟁주의 섬세한 조각이 새겨져 있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내어주기가 몹시의 아가운 듯 말했다. 이것은. 조화성 내에서도 통틀어 열 개 미만인 것으로 극히 지고한 신분의 사람만이 지낼 수 있는 것이네. 장천린은 빼앗듯이 영패를 받았다. 이것이면 어떤 곳이든 무사 통과할 수 있단 말이오. 그. 그렇지 특별한 곳만 제외하고. 그럼 당분간 이것을 쓰겠소. 아. 아무 곳에나 내보이진 말게. 외인에게 줄 수 없는 물건이라서. 아니. 그럼 낭리전주는 나를 외인 취급하는 것이오. 아. 아닐세 그럴리가. 하하하. 각계잔의 마음대로 쓰게. 뒤따르는 문제는 이 낭리초가 모두 처리하겠네. 낭리초는 짐짓 호탕한 대소를 터뜨렸다. 하나 그의 입맛이 개 운치 못한 것을 장천린이 모를 리가 없었다. 호호. 어리석은 낭리초야. 다음날 아침 장천린은 피파람을 불면서 미룡각으로 향했다. 그가 중림 안으로 들어서자 또다시 손문검 오사령이 나타났다. 그는 어제 터진 휴유증 탓인지 얼굴이 퉁퉁 부어있었다. 또. 왔느냐. 약간 겁먹은 말투였다. 장천린은 거드름을 비우며 품속에서 조화령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왔다. 이것이면 통과되느냐. 조화령을 보는 순간 오사령은 그만 안색이 변했다. 통. 통과할 수 있소. 그 순간 짜. 어. 오사령의 뺨에 불이 일었다. 장천린이 호되게 따기를 갈긴 것이었다. 오사령은 그대로 세바퀴나 굴러 나뒹굴었다. 조심해라 사람을 몰라본 죄다. 장천린은 조롱죄로 뇌까렸다. 그리고 부러진 이는 어제 비제의 이자로 생각해라. 장천린은 유유히 그를 지나쳤다. 으. 으. 땅바닥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킨 오사령은 입에서 피와 함께 부러진 이빨 조각을 뱉으면서 이를 갈아붙였다. 하나 어찌하랴. 실력도 실력이거니와 상대가 지닌 조화령의 무상거니 때문에 그는 그저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다. 빌어먹을. 어디서 도깨비같은 놈이 찾아와 가지고 그는 부어 터진 입술을 문지르며 내심 욕설을 퍼부었다. 157 기막힌 제주. 천군나길루. 그곳은 조화성 내에 있는 일종의 술집이었다. 조화성 내에는 수만의 흑도를 비롯한 마도에 고수들이 상주한다. 그에 따라 자연히 술과 여자가 없을 수 없다. 조화성주 연모는 엄격한 규율을 만들었다. 만일 제대로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조화성은 큰 혼란과 무질서로 인해 자중질환을 일으킬 것이 뻔했다. 그래서 그는 유일하게 조화성 내에서 마음껏 술을 마시고 여자를 즐길 수 있는 이곳 천군나길루를 세웠다. 천군나길루의 규모는 중원의 그 어떤 술집이나 기로 보다 월등히 컸다. 기녀들의 수만 해도 수백 명이 넘었으며 이곳에서는 도박도 즐길 수가 있었다.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쾌락이란 쾌락은 이곳에서 얼마든지 취할 수가 있었다. 장천린의 모습이 천군나길루에 나타난 것은 정오 무렵이었다. 그는 거들먹거리며 루에 올랐다. 루는 모두 3층으로 되어 있었으며 각 층마다 최소한 500명 이상이 술을 마실 수가 있었다. 왁자지껄한 소음이 루 전체를 들썩들썩하게 했다. 술을 마시는 자 구석진 곳에서 기녀를 무릎에 올려놓고 손장난을 즐기는 자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한창 마작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야말로 이곳은 활락경이었다. 모든 술은 공자였으며 기녀도 수단만 좋으면 마음대로 취할 수가 있었다. 장천린은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술을 청해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이따금 기녀들이 그를 지나치면서 힐끗힐끗 쳐다보기도 했고 때로는 치마를 슬쩍 들추며 노골적인 추파를 보내기도 했으나 그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장천린은 3층에 자리잡고 술을 마셨다. 루 안의 풍경은 실상 그에게 마땅치가 않았다. 정말 개판이군. 헌데 이때 그를 향해 한 중년인이 접근해왔다. 그는 약간 뚱뚱했으며 화복을 입었고 허리춤에는 가느다란 검은 채찍을 감고 있었다. 그는 장천린의 앞으로 다가와 공손히 폭건하며 물었다. 혹시 비마 북검협 대협이 아니신지요. 장천린은 그를 쳐다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만 중년인은 얼굴을 활짝 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흑현신 임충우라 합니다. 제3신 마전 소속입지요. 그런데 헤헤 어젯 송문검 오사령을 크게 혼내주었다는 소문을 들렀습니다. 장천린은 시큰둥하게 말했다.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요. 저 잠깐 학석해도 될런지요. 장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헤헤 고맙습니다. 역시 소문대로 북대협은 호쾌하신 데가 있습니다. 임충우는 연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과 아부를 그치지 않았다. 헤헤 사실 평소 송문검 오가는 안아무인이라 한번 혼을 내주고 싶었는데 북대협께 통쾌히 혼내주셨더군요. 장천린은 안주를 씹은 후 말했다. 내 성질을 건드린 자는 누구도 마찬가지요. 헤헤. 우리 제삼심마전의 형제들은 그 일을 두고 몹시 통쾌해하고 있습니다. 제삼심마전. 그렇습니다. 평소 제이심마전놈들은 도무제 안중무인이니까요. 임충우는 연신 떠벌려 대다가 문득 음성을 낮추었다. 저 저기 본전에 소속 형제들이 있는데 함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한턱 내겠습니다. 장천린은 문득 느끼는 것이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기회다. 제이심마전과 제삼심마전. 이들 사이에 분열의 조짐이 보인다. 잘만 하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헤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임충우가 천하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천하원. 장천린은 궁금했다. 천하원 그곳은 일종의 고급 기원이었다. 천군나길로가 대중적이며 일반 고수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면 천하원은 비교적 높은 신분의 고수들이 이용한다. 천하원의 기녀들은 모두 절세미녀일 뿐더러 이곳에서는 술값을 받는다. 그것도 무척 비싸 일반 조화성 고수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곳이었다. 하하하. 하하하. 정말 국대협의 소문을 듣고 통쾌했었습니다. 그 오가놈의 이빨이 몽땅 부러졌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제삼심마전의 형제들은 너무나 통쾌해 한동안 배꼽을 움켜잡고 웃었습니다. 10여 명의 제삼심마전 고수들은 천하원에서 장천린을 둘러싸고 웃음을 터뜨렸다. 장천린은 그저 묵묵히 그들의 칭송을 듣기만 했다. 이때 임충우가 술을 나르는 점원에게 뭐라고 속삭였다. 그리고 곧 장천린의 귓가에 대고 은근히 말했다. 국대협 영웅은 미인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천린은 짐짓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 네 어찌 마다하겠소. 하나 나는 눈이 조금 높은 편이오. 그 말에 임충우는 넌지시 말했다. 이 천하원에는 미녀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 국대협의 마음에는 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한 미녀만은. 장천린은 그가 일부러 말끝을 흐리자 짐짓 호기심이 동안 듯 울었다. 괜찮은 기녀가 있소. 하타. 역시 있고 말고요. 이곳에 최고 미녀로 뽑히는 기녀가 있습니다. 일명 무쌍화 조홍령이라는 미녀입니다. 무쌍화 조홍령. 들어온 지 열흘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허나 콧대가 높아. 아무도 꺾지 못했으니 북대협께서 한 번 취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임충우는 눈을 찡긋했다. 어디 한 번 북대협의 솜씨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 그는 점원에게 손짓을 했다. 이봐 빨리 불러와라. 옛. 알겠습니다 임나리. 점원은 급히 안쪽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줄줄이 기녀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닌 게 아니라 그녀들은 천군나길루의 기녀들과는 격이 달랐다. 미모가 적어도 백 명에 한 명씩은 뽑은 그런 용모들이었다. 기녀들은 각각 제30마전 고수들 옆에 앉았다. 헌데 장천린의 옆에만은 아무도 앉지 않았다. 헤헤. 조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무상화는 부른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단 손님을 본 다음 마음에 들어야 온다고 합니다. 호호. 어쩌면 지금쯤 먼 곳에서 북대협을 살펴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음. 장천린은 신웅을 바랬다. 이때였다. 문득 청아한 비파음이 들리더니 안쪽으로부터 한 명의 미녀가 걸어나왔다. 그녀는 얼굴에 면사를 들이오고 있었는데 좌우에서 시비가 부축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비록 얼굴을 가렸지만 그 몸매와 분위기만으로도 좌중에 십여 명의 기녀들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조홍룡이라고 합니다. 마치 옷굿을 굴리듯 달콤한 음성이었다. 연사회의는 장천린에게 날아갈 듯 절을 하고는 옆자리에 앉았다. 장천린은 짐직 거드름을 피웠다. 흠 내가 그 비싸게 군단은 무쌍하냐. 그의 말투는 시건방졌다. 옆에 있던 인충우조차 조홍명이 불쾌히 여겨 도로 들어갈까봐 조바심을 낼 정도였다. 허나 전혀 뜻밖이었다. 오히려 무쌍하 조홍명은 면사를 벗으며 생긋이 웃는 것이 아닌가. 소녀가 비싼 것이 아니라 소녀를 찾는 사내들이 싸구려였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웠다. 정말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아름다웠고 요염한 얼굴이었다. 더구나 그녀의 말은 당돌하기 그지없었다. 장천린은 호탕한 대소를 터뜨렸다. 좋아좋아. 하하하. 제법 쓸만한 계집이구나. 그는 기분이 좋은 표정을 지었다. 이때 인충우가 조홍명에게 말했다. 옥영 낭자 이분 대협은 중원의 위명이 자자하신 북거며대협이시오. 이분을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할 것이오. 그 말에 조홍명은 고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벌써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나올 리가 있나요. 어? 허허. 그렇군 내 조낭자의 실력을 깜빡 잊었소. 인충우는 겸연쩍은 듯이 머리를 극적였다. 이때 조홍명은 이미 장천린의 곁에 바짝 붙어 술을 따른다 안주를 집어준다 시중을 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중은 극진한 것이었고 마치 이대협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장천린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녹이는군. 보통 솜씨가 아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사내의 혼을 빼기는 쉬운 일이다. 그는 그녀의 시중을 받으며 술을 들었다. 그는 본래 바람둥이 로도 이름을 날린 터라 술을 드는 와중에도 쉬지 않고 손을 움직였다. 그의 손은 조홍명의 가슴과 치마 속으로 부지런하게 들락거렸다. 하나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조홍명이었다. 그녀는 그때마다 묘하게 몸을 틀어 그의 공격을 피해냈던 것이 있다. 그렇다고 결코 기분이 상할 정도로 거부하지는 않았다. 적당히 몸을 맡기면서도 최후에서는 지키는 것이었다. 술이 얼큰히 돌자 주석에서는 마침내 욕설이 튀어나왔다. 빌어먹을. 태전주님과 자연구살분들이 살아만 계셨어 또 놈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죽일 놈들. 날이 갈수록 안하무인이란 말이야. 장천린은 대충 그들의 심중을 감탄할 수 있었다. 제삼심마저는 조화성 내에서 가장 세력이 크다. 그 조직이놈만 해도 각 지당까지 합하면 근만명에 육박했다. 하나 제2심마저는 겨우 천명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심마저는 수모를 겪는 이유는 태사독이 죽은 이후 뚜렷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었다. 머리가 없는 뱀은 맥을 추지 못한다. 제3심마저는 그런 경우였다. 장천린은 그들이 흥분하자 넌지시 물었다. 그럼 지금 제3심마저는 누가 다스리고 있소? 임추묵과 군통 터진다는 듯이 말했다. 해서 오궁 다섯 분과 몇 명의 원로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허나 제2심마저의 입김 때문에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장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그럼 제2심마저의 덜미를 잡힌 셈이군. 치익. 군하지만 그런 꼴입니다. 임추묵은 생각할수록 화가 치미는 듯 영겁 후 술 석잔을 들이켰다. 빌어먹을. 실력으로 보나 인원으로 보나 제2심마저 따위는 상대가 되지 않는데도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니. 내 더러워서. 탕. 그는 빈 술병을 탁자에 소리내어 내려놓았다. 야. 술 더 가져와. 예. 예. 나리. 애꿎은 저면만 벼락을 맞고 달려갔다. 장천린은 고등술술을 쓰기로 했다. 쯧쯧. 안 된 일이오. 하나 어쩔 수 없지 않소. 우두머리가 없더니 만 명이 아니라 십만 명이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오. 그 말에 임충우는 문득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말했다. 차라리. 그는 큰 맘을 먹은 듯 말했다. 북대역 같은 분이 제3심마전에 계신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텐데. 장천린은 내심 코웃음을 찼다. 흥. 이놈들은 역시 그 속셈이 있었군. 장천린은 술을 쭉 들이켰다. 허나 어차피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다. 짐직 그는 겸양의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누가 나 같은 떠돌이를 반갑게 맞아드리겠소. 그러자 임충우가 다급히 말했다. 아닙니다. 해서 오공분들과 본전의 원로들이 추천하여 총단 장로회에서 심사한 뒤 성주님의 결제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임충우는 기회를 놓칠세라 계속 떠들어댔다. 정말입니다. 북대역께서 승낙하시기만 하면 제가 본전의 형제들과 함께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글쎄. 장천린은 말을 얼버무렸다. 후후. 아직은 좀 더 놈들을 달아오르게 해야 한다. 북대역 같으신 곳이라면 본전에 입전하시기만 하면 당장의 높으신 직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천린은 일부러 화제를 돌렸다. 자아 자아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술이나 마십시다. 장천린은 술잔을 들어올렸다. 임충우는 아쉬운 듯 뭐라. 더 말하려 했으나. 장천린이 술잔을 들자 마지못해 건배를 했다. 장천린은 술을 천천히 입으로 흘려넣으면서 내심 기소를 흘리고 있었다. 후후. 일은 제대로 되어간다. 피씨 이놈들은 몸이 달대로 달아와 점점 더 내게 접근해 올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부추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장천린 대체 그는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 그의 깊고 깊은 속마음은 오직 그만히 알고 있었다. XXX 화려한 침전 장천린은 술에 얼큰히 취한 얼굴로 화려한 비단 금침 위에 누워있었다. 무쌍화 조홍령이 그의 곁에 누워있었다. 그녀는 뒷전에 대고 속삭였다. 소녀 북대혁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이에요. 장천린은 빙긋 웃었다. 후후. 무쌍화 나도 너 같은 미녀를 알게 되어 행운이다. 어머. 정말인가요. 후후. 그렇지 않고. 장천린의 입술이 조홍령의 꽃잎 같은 입술을 덮쳤다. 그는 현재 비마 북검협의 신분이었다. 그는 한존 상공로 인내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완벽한 변장수비란 몸은 물론 마음이나 생각까지 완전히 일치되어야 한다. 변장을 한 대상자의 마음이 되고 생각이 되어 행동을 하여야 한다. 장천린은 북검협이 되었다. 그는 소문난 탕하이어야 했다. 음. 장천린의 입술이 그녀의 입을 덮자 조홍령은 신음을 바랬다. 장천린의 공격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다. 그는 손을 가만두지 않았다. 한손은 그녀의 옷섭을 헤쳐 유방을 꺼머쥐었고 다른 손은 치마를 벗겨 내려갔다. 조홍령은 이리저리 그의 손길을 피하려 했으나 당할 수가 없었다. 잠깐 사이에 그녀는 반나의 몸이 되고 말았다. 장천린은 한손으로 유방을 쓰다듬고 다른 손으로는 둥구를 얻어 루 만지며 그녀의 뒷전에 뜨거운 입김을 불어냈다. 옹령 오늘 밤 너를 취하고 싶구나. 그 말에 조홍령의 두 눈에 이채가 반짝 빛났다. 그녀는 문득 음성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소녀 비록 한낱기녀이긴 하오나 함부로 몸을 굴리지는 않사옵니다. 나리께서 그냥 한 번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원체 안사옵니다. 장천린은 흠칫했다. 그러면 그의 손은 여인의 허벅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갔으나 조홍령은 두 다리를 굳게 오므리고 있어 여의치가 않았다. 약속해 주십시오. 무엇을 나리의 곁에 두어주신다고요. 장천린은 잠시 생각했다. 하나 곧 내심 중얼거렸다. 나는 북검협이다. 북검협이라면 능히 그럴 수 있다. 그는 마침내 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약속하마. 정말이신가요? 후후. 이 북검협을 못 믿느냐. 믿어요. 믿고 말고요. 문득 조홍령은 몸을 일으켰다. 갑자기 그녀가 일어나자 장천린은 흠칫했다. 허나 조홍령은 배에 시시 웃으며 말했다. 날이 서두르지 마세요. 우선 목욕부터 하신 뒤에. 장천린은 쓴 웃음을 지었다. 철저하군. 쾌악. 조홍령은 그 방면에서 실로 귀가 막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장천린은 손가락 하나 까닭하지 않고 목욕을 마칠 수가 있었다. 무쌍화 조홍령이 그의 몸을 구석구석 정성껏 씻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손길은 무척 교묘했다. 사내에 원하는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부드러운 손길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사내의 몸을 다루고 있었다. 마침내 목욕이 끝나자. 하하. 이제 더 못 참겠다. 장천린은 철저히 북검협이 되기로 했다. 그는 무쌍화 조홍령을 번쩍 안고 침상에 올랐다. 그는 거침없 이 그녀의 몸에서 옷을 벗겨내었다. 이번에 그녀는 반항하지 않고 오히려 몸을 움직여 그가 쉽게 옷을 벗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윽고 그녀는 완전히 나신이 되었다. 조금도 처지지 않은 팽팽한 저 가슴은 완전히 이글대로 익어 있었다. 염분홍 빗돌기로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 발글에 윤기를 내고 있었다. 장천린은 그녀를 덮쳤다. 아. 음. 조홍령은 보통 여염집 여인과 달랐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장천린의 공격에 응했을 뿐더러 더욱 능동적으로 장천린에게 안겨들었다. 장천린은 본래 여자 경험이 제법 있는 편이다. 하나 이번과 같은 경우는 난생 처음이었다. 하하. 조홍령은 불덩이 같은 여자였다. 그녀는 마치 배암처럼 장천린을 휘가맞고 장천린조차 모르는 기묘한 방법으로 그를 유도하곤 했다. 정사는 뜨거웠다. 마침방이 완전히 불에 타버리기라도 하듯이. 몇 차례나 계속된 폭풍은 장천린을 완전히 녹초가 되게 했다. 장천린은 조홍령의 놀라운 투지에 몇 차례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길고 긴 열풍은 끝났다. 침상은 흐트러졌고 방안의 열기는 차츰 가라앉아갔다. 헌데 이럴 수가. 처녀였다니. 장천린은 침상고 위에 피어난 한 송이의 현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전혀 뜻밖이었다. 무쌍화 조홍령 그녀는 의외로 처녀였던 것이다. 장천린은 내심 당황을 금치 못했다. 허나 그는 그것을 내색할 수는 없었다. 아까? 안 약속 잊지 않으셨겠지요. 조홍령은 정사가 끝난 후 장천린의 가슴에 안겨 속삭였다. 장천린은 짐직 능글능글하게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내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이때였다. 장천린의 눈에 무엇인가가 비쳤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는 가슴이 푹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장미 혈장미였다. 조홍령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조그만 혈장미의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본 것이었다. 장미림. 장천린은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과거의 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 이제 보니 이 여인은 장미림의 첩자였구나. 그는 의혹을 금치 못했다. 장미림은 신산의 첩보조직이다. 신산이 죽은 이후에도 활동을 한단 말인가. 가슴에는 의문이 잔뜩 일어났다. 그렇다면 혹 무형 이 대신 나서기라도 했단 말인가. 장천린은 내심 생각을 굴렸다. 어쨌든 이 여인의 신분은 노출되었다. 가까이 해두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무형 고검령. 만일 그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라면 어쩌면 이 여인을 통해서 그를 만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장천린은 일단 마음을 느긋이 가지기로 작정을 했다. 그는 조옹령의 희고 탄력있는 젖가슴을 어루만지며 짐짓 호색한답게 말했다. 흐흐 옹령 너는 정말 기막힌 재주를 지녔어. 158 새벽역 장천린은 천하원을 나섰다. 간밤에 시달린 칸인지 그의 안색은 약간 창백해 보였다. 물론 그런 안색 역시 부꺼면비기 때 문에 그가 일부러 자아낸 것이기도 했다. 장천린은 제사 심마전을 향해 느릿느릿 걸어갔다. 한데 그는 문득 하나의 화원을 지나다 한 명의 뚱뚱한 금포노인을 만났다. 얼굴에는 은은히 미소가 감돌고 있으며 언뜻 보면 흡사 환위부를 연상케 하는 노인이었다. 장천린은 먼 발치에서도 그 노인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누굴까? 예사 인물이 아닌데. 그는 궁금히 여기며 금포노인을 지나치려 했다. 그러자 마크의 곁을 지나치려는 순간 그가 입을 열었다. 허허. 자네가 비마 부꺼면빈가? 장천린은 흠칫했다. 하나 곧 눈썹을 찌푸리며 반문했다. 노인장은 누구요? 그의 태도는 역시 건방졌다. 하나 금포노인 손에 한 송이의 매화를 들고 냄새를 맡으며 대소했다. 헛헛헛. 이 늙은이는 숭의겸이라 하네. 순간 장천린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금불 숭의견. 금불이라면 바로 제2심마전주의 전주다. 그는 제3심마전주태사독이 죽은 이후 조화성 내에서 가장 강한 실력자로 떠오르는 인물이었다. 아 숭전주의식은요. 그는 짐짓 억지로 예를 표해 보였다. 금불은 여전히 사람 좋은 그 미소를 입가에 지었다. 그러나 장천린은 알고 있었다. 웃으며 살인을 한다는 그 일명 소리장도의 미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다. 허헛. 내 자네에게 사과를 하려고 기다렸네. 사과. 헛헛. 노구친이수아가 자네에게 잘못한 일을 사과하겠네. 오사령 그놈이 귀인을 몰라보고 실수를 저질렀다고 들었네. 장천린은 가슴이 선뜻했다. 금불 숭의겸은 지고무상의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떠돌이인 나에게 이런 겸손한 패더를 보이다니. 진정 고통 무서운 신계가 아니다. 장천린은 시큰둥하게 말했다. 그 일은 이미 잊었소이다. 이어 그는 걸음을 옮겼다. 자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나는 가겠소. 잠깐. 허헛. 무엇이 그리 급하나. 천천히 노부와 얘기 좀 하면 안되는가. 금불은 빙글에 웃었다. 노부는 비마에 대한 소문이 워낙 거창해서 한번 자네를 만나고 싶었네. 장천린은 통명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허허. 이제 보니 그 소문이 맞는 것 같군. 낭리초는 정말 훌륭한 수화를 거둔 셈이네. 그 말에 장천린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차갑게 말했다. 나는 낭리 전주의 수화가 아니오. 오해하지 마시오. 그와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소. 이어 그는 몸을 휙 돌려 그를 지나쳐버렸다. 금불은 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다. 수화가 아니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살 속에 깊숙이 파묻인 눈에서는 한가닥 신비한 광채가 흐르고 있었다. 아직은 틈이 있다. 하나 조심해야 한다. 저놈의 심중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으니. 그는 생각을 굴렸다. 어찌 보면 어리고 턱없이 건방지기만 한 것도 같고. 어찌 보면 깊이를 모를 심기를 지닌 놈인 것도 같은데. 문득 그는 누군가를 향해 나직이 물었다. 옥령을 틀림없이 북검협과 관계를 치르게 했겠지. 그러자 허허은 어디에선가 음침한 음성이 들려왔다. 틀림없이 시행했습니다. 금불은 수중에 매화가 지를 뚝 꺾었다. 옥령에게 당부해라. 모든 것을 확실히 하라고. 북검협을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하나 걱정 마십시오. 조옥령은 반드시 훌륭하게 해낼 것입니다. 음. 믿는다. 금불은 빗짐을 지고 천천히 화원 저쪽으로 사라져갔다. 그가 있던 자리에는 부러진 뇌화가지가 여러 개 떨어져 있었다. 장천리는 화원을 지나 처소로 돌아가는 길에 인공연못을 지나게 되었다. 규모가 꽤 큰 인공연못이었다. 연못의 저쪽 끝에는 정자가 한 채 세워져 있었다. 우연히 정자 쪽을 바라보며 걷던 그는 흠칫했다. 정자 곁에 서 있는 한 홍인여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장천리는 문득 가슴에 무엇인가 와 닿는 것을 느꼈다. 왠지 그 홍인여의 자태가 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다시 그녀를 살펴보았다. 다음 순간 그의 안색은 크게 변했다. 해당. 아. 그렇다. 홍인여는 분명 해당의 모습과 똑같았다. 하나 그녀가 이곳에 있을 리가 없었다. 설마. 장천리는 좀 더 가까이 가보기로 했다. 그는 신형을 정자 쪽으로 날렸다. 하나 그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지 홍인여는 신형을 번뜩하더니 곧 어리론가로 사라져버렸다. 장천리는 그녀가 서 있던 곳에 떨어졌으나 그녀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무엇을 잘못 보았거나 귀신에 홀리지 않았나 생각했다. 설마. 그녀가 해당이었을까. 장천리는 문득 해당의 가슴에 혈관은 문신이 새겨져 있던 것이 떠올랐다. 어쩌면. 해당과 혈관은과 관계가 있다면 이곳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 장천리는 문득 마음이 무거워 지는 것을 금치 못했다. XXX. 장천리는 돌아오자 낙리초는 그의 성격대로 또 의심을 하였다. 대체 어젯밤 어디 갔었나. 장천리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오랜만에 술과 계집을. 그는 희죽 웃으며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그 중에서 조홍령이 장미림의 첩자였다는 사실만은 물론 빼었다. 심지어 그가 오는 도중 근부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 대목에 이르르자 낙리초는 뜨끔한 눈치였다. 그는 유난히 신경을 곧두세우며 그와 무슨 이야기를 하였느냐고 캐물었다. 장천린이 사실대로 모두 이야기하자. 그는 문득 부드럽게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네. 장천리는 짐직 반문했다. 뭐를 말입니까. 금불. 말일세. 장천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신중히 대답했다. 대단한 분 같더군요. 그러자 낙리초는 당황하면서 급히 말했다. 겉으로는 모르는 법일세. 실상 금불 그자는 응용하여 속에 구렁이가 천말이나 들어있는 놈일세. 글쎄. 그런 건 같지는 않던데. 자네는 나이가 어려 잘 모르지만 그놈은 본래 웃음 속에 칼을 품고 있는 아주 음률한 놈이란 말일세. 낙리초는 한동안 금불 숭이 겸에 대한 욕이란 욕은 계속해서 털어놓았다. 장천린은 그의 그런 태도에 내심 웃음이 나왔다. 이 자는 변덕스럽고 의심이 많기는 해도 의외로 단순한 일면 이익구나. 호호. 내가 금불과 친해질까봐 무척이나 겁을 먹는군. 이때 낙리초는 문득 그에게 은근히 말했다. 제삼심마전에 고수들이 자네에게 호감을 갖는 것 같더군. 그런 것 같더군요. 흠. 그들과는 계속 가까이 만나도 좋네. 그들은 태전죽과 죽은 이후 고립되어 있으니 그들이 자네를 따르는 것도 좋은 현상이네. 장천린은 내심 욕을 퍼부었다. 시커먼 속셈. 이 자는 나를 이용하여 제삼심마점마저 삼키겠 다 이것이로군. 장천린은 새삼조화성이란 단체가 겉으로는 통일된 힘으로 보여도 내면적으로는 숱한 분열과 문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생각보다 일이 쉬워질지도 모른다. 다만 그때까지 모든 것은 빈틈없는 계획 속에 시행되어야 한다. 장천린은 생각을 끝내고 문득 물었다. 전주 이곳에는 생각보다 미인이 무척 많더군요. 그게 무슨 말인가. 느닷없는 말에 낭리초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장천린은 침을 꿀꺽 삼킨 후 말했다. 어젯밤 천하원의 조흥용도 미인인데다. 오늘 아침 오다 보니 이곳에서 동쪽에 있는 인공연 모세의 정자 옆에 한 명의 홍이 미녀가 서 있었는데 대단히 미녀였습니다. 홍이를 입었던가. 장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머리에 혈봉잠을 꽂지 않았던가. 장천린은 잠시 생각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더군요. 그 말에 낭리초는 안색이 변하면서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건드리지 말게. 차라리 노부의 딸을 건드리면 괜찮아 도 그녀를 건드리면 큰 화를 초래하게 되네. 장천린은 의아했다. 그녀의 벼로가 혈이 나찰 이름은 해당이라고 하네. 장천린의 안색이 변했다. 역시 자신의 생각이 맞았던 것이었다. 역시. 해당이었군. 낭리초는 행여 그가 말썽을 피울 것이 염려스러운 듯 설명을 계속했다. 그 아이는 바로 13사 중 혈관은 영호해상의 딸이라네. 무공이 곡강함은 물론 성격이 동날무비하여 모두들 사갈처럼 피하지. 하나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그 아이의 뒤에 혈관음이 버티고 있는 것이라네. 어디 그뿐인가. 혈관은 뒤에는 성주께서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존재가 있네. 장천린은 의외의 말에 궁금함이 치밀어 올랐다. 조화성주조차 건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단 말이. 오. 그렇네. 그분은 바로 마교 원로원의 태상원로인 백마 가래란 분이네. 순간 장천린은 하마터면 입을 딱 벌릴 뻔했다. 그분은 여세가 160이 넘었으며 마교 출신이면서 과거 100년 전 전설적인 신주사성 중 한 분이시네. 장천린은 기이한 듯 물었다. 하면 그와 혈관음은 무슨 관계기에. 낭리초는 음성을 죽이며 말했다. 혈관음은 바로 백마 가로른의 부인일세. 아. 장천린은 탄성을 바랬다. 그것은 실로 놀라운 뜻밖의 사실이었다. 백마 가래 그가 혈관음의 남편이었다니. 그렇다면 해당은 또한 가래의 딸이 되는 것 이 아닌가. 하나 장천린은 그 점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가래의 나이가 160이 넘었거늘 어찌 해당과 같은 어린 딸을 둘 수 있단 말인가. 딸은 커녕 나이로 치면 증손녀 이상이 아닌가. 낭리초는 장천린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그것은 주로 의리를 강조한 것으로써 자신이 밀어줄 테니 계속 사심마전에 머무르면서 자신을 복필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장천린은 더 듣기가 지루하여 적당히 핑계를 대고 그의 앞을 빠져나왔다. 장천린은 하루 만에 자신의 거처로 돌아왔다. 돌아오니 그는 약간 공기가 이상해졌음을 느꼈다. 자신을 바라보는 유리공녀와 천사의 눈빛이 이상한 것이었다. 음. 그녀들은 마치 이상한 짐승이라도 보듯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장천린은 기이하여 물었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소. 하나 천사에는 시무룩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이에. 그가 약간 큰 소리를 내자 천사에는 간신히 더듬거렸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음성은 화가 난 듯 약간의 가시가 돋혀있었다. 장천린은 뜨끔했다. 하나 어찌 어젯밤의 일을 얘기할 수 있단 말인가. 무슨 일이라니. 그는 시치미를 뗄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천사에는 볼이 부어 밖으로 나가버렸다. 방 안에는 유리공녀만이 남아 빤히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유리 어찌 된 일이요. 무슨 일이 있었소. 그가 묻자 유리공녀는 한숨을 푹 쉬더니 비로소 입을 열었다. 조금 전에 이곳으로 아주 예쁜 여인이 찾아왔어요. 막소사. 장천린은 대뜸 짐작이 가는 것이 있었다. 그의 머리에는 한 요 염한 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조홍령 대담하구나. 내가 부르기도 전에 먼저 오다니. 그는 그만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유리공녀는 그의 신중을 아는지 모르는지 천진하게 물었다. 왜 한숨을 쉬어요. 아 아니요. 장천린은 적당히 얼버무리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유리공녀는 잠시 그의 눈치를 보더니 더듬더듬 말했다. 천 소저 매우 환한 것 같아요. 장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유리공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천 소저 마음나 이해해요. 그분 천 아니 거며 사랑해요 유리처럼 장천린은 그녀의 해맑은 음성에 어울리지 않는 서투른 하나의 왠지 미소가 일어나는 것을 그 말끼리 없었다. 그는 갑자기 유리공녀가 매우 사랑스럽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유리공녀의 손목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유리 당신도 화났소. 유리공녀는 얼굴 표정이 기이하게 변했다. 아니요. 유리는 괜찮. 하지만 마음이 조금은 안 좋은데. 장천린 유리공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유리 이해해 주시오. 내게는 사정이 있소. 유리공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잠시 생각하더니 문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유리는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장천린은 싱긋 웃었다. 고맙소. 유리. 159세 여인. 제1심마전 심마전에 내전에 두 사람이 앉아 이야기하고 있다. 태사이에 앉아있는 흑이노인의 모습은 극히 괴이했다. 깜마른 체격의 얼굴을 청소했으나 움푹 패인도 눈빛이 자광을 띄고 있어 몹시 은산한 느낌이 들었다. 하나 그의 표정은 대체로 무심했다. 그의 압독 전우사 양도희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태사이에 앉아있는 흑이노인 그가 바로 제1심마전의 전주인 독재 당선종임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당선종은 문득 기이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요즘 들어 성내는 한 인물로 인해 떠들썩하더군. 양도희는 흠칫했다. 비마 북검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 양도희는 눈알을 굴리며 말했다. 그런 모양입니다. 북검협이란 인물은 보통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낭리 전주도 그에게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당선종은 눈빛을 빛내며 물었다. 그만큼 실력이 있나? 양도희는 고개를 숙였다. 소문대로라면 최소한 낭리 전주의 아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흠. 믿을 수가 없군. 양도희 그는 오악장에서 기가 꺾인 이후 풀이 죽었다. 그리하염 회사에 조심스러워지고 신중해지고 있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심지어 성주께서도 관심을 보이신다고 합니다. 음. 당선종은 신음을 흘렸다. 이어 차분한 어조로 물었다. 요즘 금불 숭의겸의 태도는 어떤가? 여전히 오만합니다. 제3심마전 장학 이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말에 당선종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숭의겸의 무공은 태사독보다 한 수 위임에는 틀림없다. 하나 그릇만은 비교할 수가 없다. 이어 그는 탄식하며 말했다. 과거 태사독 같은 인물이 성주주의에는 없어. 양도희는 문득 염려스러운 듯 말했다. 제2심마전이 너무 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당선종은 침묵했다. 잠시 후 그는 침중한 음성으로 말했다. 나무의 가지가 지나치게 많으면 쳐 주어야겠지. 도희 네 내일쯤 북겸협을 한번 만나보아라. 양도희는 고개를 조아냈다. 알겠습니다. XXX 장천리나니 북겸협의 처소 문득 한 가닥 섬세한 인형이 소리 없이 방안으로 스며든다. 스스 여인이었다. 바로 무쌍화 조홍령이 아닌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안의 구조를 살키더니 기민한 동작으로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무엇인가. 감추는 것이 있을 텐데. 조홍령의 눈빛은 영원하게 빛나고 있었다. 장미림 출신인 그녀는 첩자술이 몸에 베어 있었다. 방안을 뒤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았고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뿐인가. 그녀는 조금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있었다. 한대 문등문 밖으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조홍령은 흠칫하더니 급히 뒤지던 물건을 원상복구시켰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바로 천사에였다. 천사에는 방안에 조홍령이 있자 눈을 날카롭게 뜨면서 물었다. 웬일로 이 방에 있는 거죠. 조홍령은 그 정도에 당황할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달콤하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이 방에 있으면 안 되나요. 천사에는 은은히 질투를 느꼈다. 그녀는 그러자나도 장철린과 조홍령의 관계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은 터라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다. 흥. 주인의 허락도 없이 들어오다니. 조홍령은 여유가 있었다. 저는 자격이 있는 여자예요. 자격? 흥. 무슨 자격? 천사의의 언성이 막 높아지려 할 때 이번에는 유리공녀가 들어왔다. 그녀는 방안에서 두 여인이 말다툼을 하고 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나 곧 조홍령을 보고 말했다. 검협이. 조소저보고 오라고 하더군요. 조홍령은 그 말에 그거 보라는 듯 천사이에게 눈을 찡긋하고는 물었다. 어디로 오라던가요? 제사. 심마전에 연애청으로. 호호. 알게더요. 조홍령은 신바람나게 천사이에의 곁을 지나쳐 방을 나갔다. 천사에는 그녀의 등 뒤에 대고 코웃음쳤다. 흥. 여우 같은 계집. 유리공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저 분도. 그다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천사에는 문득 정색을 하며 물었다. 정말 그분이 조낭자를 불렀나요? 그 말에 유리공녀는 실수했다. 아니에요. 부른 것은 사실이지만 제사심마전이 아니라 천하원이에요. 유리공녀는 문득 해맞고 천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천소저가 대신. 가봐요. 천사에는 흠칫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본래 자신이 일반 여자들에 비해 감정이 무딘 편이라고 느꼈었다. 유리공녀가 장천린을 좋아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별로 질투 같은 것을 느끼지 못했었다. 하나 상곡노인의 제자가 된 이후 그녀는 성품이 무척 변했다. 상곡은 그녀에게 내미지상이라고 했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여자스러움을 의식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성미가 가려진 것이었다. 상곡은 그녀를 제자로 거둔 후 그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런 후 천사에는 요즘 들어 몫이 마음이 여려지고 급해졌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의 모습은 확실히 과거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좁아졌다니. 그녀는 유리공녀의 마음 씀씀이에 감격하면서 자신을 반성했다. 유리공녀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장천린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 그녀는 실상 자신보다 더 불행한 처지가 아닌가. 자신에게는 그래도 믿음직스러운 오빠가 있을 뿐더러 중원이 고향이 아닌가. 하나 유리공녀에게는 천혜에 의지할 사람도 없고 또 중원은 이 국이 아닌가. 그런 유리공녀가 자신을 위해 마음을 쓴다고 생각하자. 천사에는 자신이 그지없이 부끄러워진 것이었다. 그래 용대인에 대한 나의 심정은 어쩌면 너무나 일방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더구나 용대인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다. 내가 투기를 하면 용대인님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 천사에는 천진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유리공녀를 바라보며 내심 중얼거렸다. 어쩌면 유리공녀 같은 여인 더욱 사랑받을 수도 있다. 문득 그녀는 마음이 넓어졌다. 유리소죠. 네. 그녀의 부름에 유리공녀는 돌아섰다. 그녀의 푸른 벽안이 의아 한빛을 띄우고 있었다. 왜? 가지 않아요. 천사에는 생긋이 웃었다. 유리가 대신 용대인님께 가요 그러면 용대인께서도 무척 쫓다 하실 거예요. 아니. 왜? 호호. 그렇잖아도 중얼풍습에 아직 서툴기 때문에 용대인께서도 무척 걱정을 하셨거든요. 이번 기회에 연애에 참석하여 풍습을 배워두는 것도 좋을 거예요. 천사의의 말에 유리는 멍해졌다. 천. 소저. 내가 가면 안 섭섭해요. 천사에는 생긋이 웃으며 다가와 그녀의 소매를 잡았다. 유리소저 우리는 다 같은 처지예요. 친자매같이 지내왔잖아요. 걱정할 것 없어요. 나는 또 다른 기회가 있잖아요. 유리공녀의 푸르른 두 눈이 젖었다. 그녀도 감격하였으나 언어가 서툴로 뭐라 말할 줄 몰라 눈시울만 불킨 채 망연한 표정을 지었다. 자. 자. 어서 가요. 용대인께서 기다리실 거예요. 천사에는 그녀의 등을 억지로 떠다 밀었다. 고마워요. 유리공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에게 등을 떠밀려 나갔다. XXX. 천하원 장천리는 제30마전 소속의 고수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 속에는 특별히 해석오공이 끼어 있었다. 해석오공은 제30마전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그동안 장천리는 그들을 두 번 만나 약간의 친분을 두었다. 해석오공은 장천린을 제30마전으로 끌어들이려는 눈치가 염약했다. 실상 그들은 나이가 많았고 제30마전에는 패기 있는 젊은 고수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하하하. 핫하. 떠들썩한 웃음과 대화 속의 술잔이 부지런히 교환되었다. 한데 문등두군과 조홍령이 늦는다고 얘기를 하자 임충욱과 끼어들었다. 조소전은 이것 천하원의 명물인데 북대협이 독차지에 질투가 난단 말이오. 하하하. 핫하. 장래는 웃음바다가 되었다. 장천린은 그저 담담히 웃기만 했다. 그러자 해석오공의 이화공의 환호가 말했다. 자고로 영웅은 미인을 좋아한다 했거늘 하등 흠이 될 것이 없지 않은가. 그 말에 제30마전 고수들은 모두 맞장구를 쳤다. 이때 임충욱과 문득 장천린에게 청을 집어넣었다. 북대협 소문난 북대협의 절기를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잘것없는 우리들의 안목을 키워주는 외미에서 말입니다. 와. 그러자 그 말을 기다리기나 한 듯 중인들은 일제히 함성을 터뜨렸다. 실상 임충욱과 해석오공을 데려온 것은 바로 이런 의도 때문이었다. 해석오공에게 장천린 즉 북검협의 국강함을 충분히 인식시킨 후 북검협을 끌어들이자는 것이었다. 장천린은 짐직 겸양에 말을 했다. 고잘것없는 솜씨로 어디 고수의 눈을 어지럽혀 드려야 쓰겠소. 하나 그는 입으로는 겸양을 해도 점원에게 지시했다. 여보게 가서 종이 한 장을 가져오게. 점원은 어리둥절했으나 곧 잠시 후 종이를 가져왔다. 장래의 중인들은 장천린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 모두 외아한 표정을 지었다. 장천린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문등 난간의 기둥에 시선을 던졌다. 그것은 철기둥이었다. 장천린은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 중에서 저 철기둥이 얼마나 단단한지 한번 시어해보겠습니까? 그러자 한 명의 30대 청년이 일어섰다. 소생 좌우검 진성 2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어 그는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철기둥 앞에 섰다. 그는 철기둥을 한번 만져보고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것은 청동으로 된 것으로 단단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검으로 한번 시험해보겠습니다. 그는 퇴속하게 검을 뽑아 기둥을 갈랐다. 그러나 강. 시퍼런 불똥이 기둥에서 일어났다. 동시에 진성은 하마터면 검을 날려버릴 뻔하면서 뒤로 다섯 걸 음이나 물러났다. 그는 급히 자신의 좌우검을 살펴보더니 그만 울상을 지었다. 이것은 명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철조사에서 은자 300량을 주고 구입한 것인데 이빨이 빠져서 못쓰게 되었습니다. 하하하. 와하타. 장래는 웃음 바다가 되었다. 진성은 철주를 살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기둥에는 한 푼밖에 자국이 나지 않았습니다. 장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수고했소이다. 진영진영의 장검은 훗일 내 더 좋은 것으로 선물하겠소. 진성은 입이 찢어졌다. 그. 그렇게까지야. 장철리는 좌중을 둘러보며 담당이 말했다. 본인의 재주는 별것이 아니지만 할 수 없이 추태를 보이겠소이다. 다음 순간 번뜩. 그의 수중에서 무엇인가가 흰빛을 뿌리며 날아갔다. 다음 순간. 와하. 시. 신기하다. 장래에는 탄성과 경악의 함성이 터졌다. 보라. 청동으로 주조된 철제 기둥. 기둥의 한 자루에 도가 깊숙이 박혀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쇠로 된 도가 아니라 종이로 된 지도라는 사실이었다. 조금 전 점원이 갖고 온 종이를 날려 장철린이 철주에 깊숙이 박아버린 것이었다. 와. 짝짝짝. 함성과 박수 소리가 오랫동안 그치지 않았다. 장철리는 중인들의 눈에 완전히 신처럼 우러러 보였다. 해소우 궁에 다섯 늙은이들도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다. 정말 놀랍소 북대역. 하하. 고잘 것 없는 재주를 가지고 부끄럽습니다. 이때 장철리는 흠칫했다. 안쪽으로부터 한 미녀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를 본 순간 그는 깜짝 놀랐다. 아니. 유리공녀가. 그렇다. 나타난 여인은 바로 유리공녀였던 것이다. 유리공녀는 당황해하는 그의 곁에 살며시 앉으며 고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조소저가 일이 있어 유리가 대신 왔어요. 그 말에 중인들은 함성을 내질렀다. 와. 그들의 얼굴에는 온통 감탄과 존경의 표정이 떠올랐다. 벽안금발에 이공이녀를 대부분 처음 본 그들은 유리공녀의 눈부신 미모에 넋을 잃을 지경이었다. 임충우는 부러운 듯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하하. 국대협은 복도 많습니다. 다른 고수들도 모두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조소저 못지않은 미녀입니다. 아니 더 나은 절세미인입니다. 장철리는 아직도 의외로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그때 유리공녀는 그의 뒷전에 대고 속삭였다. 화내지. 마세요. 조소저는 제가. 따돌렸어요. 장철리는 그만 고소를 금치 못했다. 그는 할 수 없이 싱긋 웃으며 말했다. 아니오 유리. 더 유쾌해서 그러오. 장래는 더욱 활기가 돌았다. 술잔이 부지런히 오가고 웃음소리가 드높아지고. 장철리는 제삼심마전에 고수들에게 점점 우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때였다.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는 인물이 있었다. 중년문사 그는 독전우사 양두희였다. 그는 장철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심 고개를 끄덕였다. 저자. 은근히 중인들의 마음을 강하게 이끄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 어쩌면. 생각보다 무서운 인물일지도 모른다. 양두희 그의 눈빛은 복잡한 빛을 끼우기 시작했다. 160끼는 나는. 술술을 마시면 취한다. 술에 취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말이 많아지고 대범해진다. 대범해진다는 것은 평소와 달리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음속에 응어리진 감정들을 풀어낸다는 것이다. 그런 류에서 유리공녀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엉망으로 취한 채 장철린의 팔에 매달린 채 비틀거리며 돌아오고 있었다. 장철린이 취하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취한 것이 있다. 별로 술을 할 줄 모르는 그녀가 주는 술을 한 번도 거부함이 없이 모두 받아 마셨기 때문이었다. 아. 어지러워. 장철린의 팔에 마치 뼈 없는 연체동물처럼 달큰한 술 내음을 풍기며 그녀는 연신 중얼거렸다. 이제 다 왔소. 조금만 참으시오. 장철린은 유리공녀를 보면서 담담한 미소를 떠올렸다. 술에 취한 모습은 되게 흉해 보이건만. 마치 꽃물이 오른 듯 발그레하게 달아오른 얼굴하며 술기운으로 촉촉히 젖은 채 몽롱하게 풀려진 벽안. 더욱이 약간 흐트러진 그녀의 모습이 어쩐지 정열적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유리공녀는 기댄 채 걷는 것도 힘에 겨운 듯 더욱 바짝 장철린에게 매달렸다. 팔꿈치에서 그녀의 젖가슴이 뭉클한 촉감으로 느껴졌다. 정말. 오늘 죄송. 해요. 됐소. 조소죠. 속인 것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나쁜. 일인 줄은 알지만. 장철린은 지그시 그녀의 작은 어깨를 감싸주었다. 유리공녀는 마치 꿈을 꾸는 듯이 몽을 이응하고 한겹 안개가 서 린 듯이 흐릿한 시선이 안타까운지 연신 깜빡거리면서도 장철린의 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유리는. 오늘 기뻐요. 어쩌면 다시는 오늘처럼.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요. 그녀는 흐트러진 금발을 손가락으로 쓸어 올렸다. 대인. 아니 거며. 당신이 화내지 않아서. 기뻤어요. 내가 왜 화를 내겠소.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리는 웃으면서도. 불안했어요. 당신 때문에. 확실히 술기운에 과감해졌다. 그녀는 장철린에게 가시기 없이 솔직한 표현으로 당신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장철린은 그녀의 어깨에 힘을 주며 말했다. 많이 취했소 유리. 순간 유리공녀는 불현듯 걸음을 멈추고 장철린을 응시했다. 그녀는 장철린의 물음에 대답 대신 팔을 빼내며 위태롭게 비틀거렸다. 유리. 자. 잡지 마세요. 그녀는 허위적거리는 듯이 장철린의 손목을 뿌리치면서 한두 걸음 물러났다. 매우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그녀는 꼿꼿하게 서 있으려고 노력하며 장철린에게 말했다. 아니야. 나는 취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유리. 장철린은 그녀를 부축하려고 한 걸음을 떼어놓았다. 오지 마세요. 내 말에 솔직히 대답을 하기 전에는 장철린은 멈칫 걸음을 멈추면서 의아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대답을 하란 말이오. 이런 제 모습. 실망하셨죠. 추해 보이지요. 천박한. 계집이라고 마음속으로 욕을 하고 계시죠. 유리공녀에겐 그 어떤 절박함마저 담겨있는 말이었다. 그러나 장철린에겐 그저 귀여운 주정으로 보였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소. 유리공녀는 입술을 축이면서 공연이 장철린을 바라보았다. 그런 말해줘요. 어떤 느낌인지. 장철린은 그녀를 보면서 조용히 말했다. 아름다워. 몹시. 거짓말. 유리공녀는 거의 도전적인 어투로 내뱉았다. 그러나 장철린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말했다. 사람들은 태양이 빛나고 있는 대나제는 실로 빛의 밝음을 때때로 잇지.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단 한 자루의 촛불도 빛나는 광위를 지니고 있다고 알 수 있소. 유리 그대의 모습은 어둠을 쫓아내는 촛불처럼 그렇게 아름답소. 정. 말. 그렇소. 지금의 유리의 모습은 어느 누구보다 아름답게 보이오. 정. 말. 왜였을까. 그녀의 푸른 눈에 뽀얀 물막이 어린 것은. 그녀는 가볍게 휘청거리며 기쁜 듯이 말했다. 이상해요. 정말 모르겠어요. 당신을. 당신을 볼 때마다 유리는 눈이 부셔요. 유리가 촛불이라면 당신은 태양인가 봐요. 유리. 불현듯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장철린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다는 듯이 유리 공녀의 동체는 허물어지듯이 안겨오고 극히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입술은 포개졌다. 순간의 짧은 충격. 그것은 거센 파랑처럼 유리 공녀의 전신 못에 혈관을 타고 급속히 전율처럼 퍼져갔고 그녀는 마치 비맞은 어린 새처럼 가볍게 전신을 떨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 그녀는 백사와 같은 팔로 장철린의 목을 것에게 휘감으며 열정적인 동작으로 그의 입술을 탐닉해 들어갔다. 부드럽고 유혹적인 혀를 대담하게 움직일 정도로. 아아. 유리 공녀는 천지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느꼈다. 그것은 결코 술 기운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대로. 영원히 시간이 멈춰. 버렸으면. 그리고 그녀는 깊고 깊은 나락 속으로 서서히 침몰해버렸다. 문득 장철린은 유리 공녀의 동체가 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음을 느꼈다. 너무도 술에 만취된 그녀는 한순간 입맞춤에 열정을 만끽하기도 전에 그만 정신을 잃고만 것이었다. 유리. 이미 정신을 잃은 그녀는 해파리 천넘 늘어진 채 대답하지 않았다. 이런. 장철린은 한 줄기 고소를 흘리면서 난감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그녀를 업었다. 유리 공녀의 몸은 마치 새의 깃털처럼 가벼웠다. 장철린은 그녀의 도톰한 둥구를 양손으로 받친 채 빙글에 웃었다. 유리. 그대는 확실히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소. 천사에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다. 장철린의 등에 엎여 들어오는 유리 공녀의 모습이 기가 막힌 모양이었다. 세상에. 그러나 그녀는 서둘러 유리 공녀를 받아 침상에 누이고 있었다. 장철린은 가만히 침상에 늘어진 유리 공녀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불빛에 반사된 그의 이마가 희게 빛났다. XXX. 이미 식어버린 차로 입술을 축이며 양도이는 전면을 바라보았다. 당선종의 진지한 표정이 눈에 차 들어왔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 양도이는 지금 장철린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있었다. 당선종은 양도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남을 칭찬하는데 그렇게 인색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가 사람을 평가하는 안목은 있었다. 어지간해서는 지금과 같은 양도이의 칭찬은 듣기 힘든 것이었다. 그 듣기 힘든 칭찬을 서슴없이 하며 양도이는 북검협이란 인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당선종은 묵묵히 이야기를 듣다 물었다. 자네와 싸운 그 신비한 정도맹주와 비교한다면 어떤가. 양도이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나으면 나았지 결코 못하지는 않습니다. 음. 학의사 사자천군 목혈청의 무공을 익혔다면. 그 나이에서는 무적이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당선종은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다. 당선종은 느릿하게 손을 뻗어 찻잔을 잡다가 물었다. 근무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지극히 우호적인 태도입니다. 당선종은 나직이 웃었다. 허허. 낭리초가 상당히 긴장하겠군. 그렇습니다.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북검협의 행동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선종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쌉싸란 차의 맛은 목젖을 넘어가면서 그윽한 향기를 입안에 가득 남겼다. 방금 생각했는데. 말씀하시지요. 북검협. 그에게 제30마전을 맡긴다면 어떻겠나. 양도이는 흠칫한 기색이었다. 그. 그것은. 방금 한 생각치고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양도이도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선종은 어느 정도 마음을 굳혔는지 중얼거렸다. 내일 성주를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 제30마전은 제2의 폐사독 같은 인물이 꼭 필요해. 당선종은 창가로 고개를 돌렸다. 창에서 반사된 햇살이 쏘는 듯이 강렬했다. 양도이는 입을 다문 채 망연히 당선종을 바라볼 뿐이었다. 금불숭이병 그는 거의 표정의 변화가 없는 인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항상 웃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얼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밝은 햇살이 8개의 창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제20마전의 한 정각 숭이병은 조홍령으로부터 북검협에 대한 보고를 이율받고 있었다. 그래 그에게서 별다른 냄새는 풍기지 않더냐. 예 그런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음. 숭이병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부드러운 웃음을 흘려내었다. 좋아 계속 감시를 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내게 즉시 연락을 해라. 알겠습니다. 조홍령은 정각을 나왔다. 겨울에 햇살은 투명하고 은빛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갑자기 햇살 아래 나오자 마치 온몸이 유린당하는 듯한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가볍게 콧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거처로 돌아왔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던 조홍령은 가볍게 표정이 변했다. 장철린 그가 탁자에 앉아서 책을 읽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무슨 일이지. 그러나 조홍령은 문을 닫으면서 반색을 했다. 어인 일이세요. 장철린은 그녀를 바라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온몸 너와 상의할 게 있어서. 주인도 없는 방을 차지하고 잊었다. 이 방이 내 거처라면 당연히 당신의 거처이기도 하잖아요. 조홍령은 전신으로 교태를 꾸리며 장철린에게 다가와 그의 등 뒤에서 목을 끌어안았다. 장철린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힘들지. 뭐가요. 후후. 이중첩자 생활을 하자니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할 게 아니냐. 장철린은 그녀의 손이 가볍게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조홍령은 대답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장미림의 첩자. 당돈할 정도로 시치미를 떼는군. 지. 지금 무슨 말을. 조홍령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장철린은 그녀의 손을 놓으면서 말했다. 표상하라고 아느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을 보니 알고 있는 모양이군. 그렇다면 감운경이나 부금진도 잘 알고 있겠군. 조홍령의 얼굴에 참백한 공포가 번져갔다. 그러나 그녀가 장철린의 등 뒤에 있어서 그 표정이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그녀는 장철린의 목에 있는 손을 빼내며 그대로 등 뒤에 사열을 비수처럼 찔렀다. 슈슈. 그녀의 공격은 빨랐고 거의 밀착된 상태라 장철린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로 보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스. 믿어지지 않게 장철린의 몸은 밑으로 쑥 가라앉았고 졸지에 허공을 찌르게 된 조홍령의 양손은 의자에 뛰어버렸다. 그러자 장철린의 몸이 다시 솟아올랐다. 솟아오르면서 그대로 조홍령의 맹문을 제압해버린 것이었다. 조홍령은 극도의 경화극로 두 눈을 뜬 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장철린은 사정없이 그녀의 상해를 찢어버렸다. 찌이이이. 그리고는 그녀의 한쪽 팔을 들어올리며 겨드랑이를 살폈다. 꽃술이 다섯 개면. 장미림에서 림주를 빼고 서열 오이겠군. 조홍령의 입술이 파들거렸다. 그러나 그녀는 당차게 나왔다. 어쩔 셈이에요. 장철린은 유들해 보일 정도로 웃었다. 글쎄. 금불 숭의 겸이 너의 정체를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일까. 조홍령은 차갑게 장철린을 노려보았다. 그런 눈빛은 별로 안 좋아. 무얼 원해요. 장철린은 미소를 지었다. 금불에게 거짓 정보. 조홍령은 나직이 숨결을 토해내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요. 그렇다. 무서운 분이군요. 당신이란 사람은. 신산이 죽으니 무형이 장미림을 접수했나. 더 이상 장철린에게 당할 수 없다고 느꼈는지 조홍령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무형의 정체는. 조홍령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무도 몰라요. 림주님조차 모를 정도니까. 음. 장철린은 조홍령에게 손을 뻗어 혈도를 풀어주었다. 조홍령은 의외란 듯 무엇인가를 말아드는 순간 장철린의 손가락이 그녀의 입술을 막았다. 나는 너 같은 미인을 상처 입히고 싶지는 않다. 모든 것을 내 스스로 알아서 처신해라. 조홍령은 장철린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짓궂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힘이 그 눈 속에서 실타래처럼 풀려나와 그녀의 전신을 그늘퍼럼 올가메고 잊었다. 이 사람. 장철린은 상의가 찢어져 드러나 그녀의 젖꼭지를 슬쩍 건드리며 말했다.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약속하마. 내게 첫 남자가 나인 이상 내가 딴 마음만 품지 않는다면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 말은 결정적이었다. 아무리 야무진 성격을 지녔서도 조홍령은 여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약속하겠어요. 사흘 후 금불숭이겸은 자신의 거처에서 조홍령이 보낸 서찰을 읽고 있었다. 국검협은 모든 것이 확실합니다. 더욱이 그는 낭리초에게 불만이 있으니 전주님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쉽게 포섭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찰의 내용은 금불숭이겸이 바로 바라던 내용이었다. 아주 좋아. 금불은 만족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161.2 독저노사 양도희 그가 장천린을 찾은 것은 꽤 이른 편이었다. 아침 식사를 끝내고 가벼운 산책을 하고 돌아왔을 때 양도희는 이미 도착해 장천린을 기다리고 있었다. 양도희는 장천린을 보자 호탕하게 웃었다. 양도희라고 하오. 이른 시각의 방문이 신뢰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소. 국검협이오. 장천린은 간단하게 수인사를 나누고 양도희와 마주 앉았다. 그래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저희 당전주님께서 비마 북검협 대역을 한번 보고 싶다는 뜻이 있게 왔소이다. 이유가 없는 초대라면 응하고 싶지 않소. 당선종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실로 오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익히 북검협이란 인물에 대해 소문을 들은 양도희는 개의치 않고 웃었다. 하하. 풍류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절경을 찾아 말리도 멀다 않고 찾아가는 범영웅이 영웅을 만나고자 함은 당연한 이유가 되지 않겠소. 응. 장천린은 짐짓 생각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러자 양도희는 은근한 어조로 말했다. 당전주님께서는 귀공에 대해 지극한 호감을 가지고 계시니 아마 두 분이 만난다면 즐거운 자리가 될 것이오. 조수 시간은 저녁 시간이요. 늦지 않게 방문을 하겠소. 양도희는 호탕한 웃음과 함께 몇 마디의 인사 치료를 하고는 떠났다. 정호가 지났을 때 장천린은 여느 때처럼 조화성 내를 거닐고 있었다. 이제 그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오히려 조화성의 고수들은 장천린을 보면 정중한 인사까지 하며 안면을 익히려고 노력할 정도였다. 사람이란 무엇보다도 민감한 존재였다. 특히 무림이란 세계는 힘의 세계이기 때문에 무림인들은 더욱더 권력과 함께 힘에 민감한 편이다. 조화성의 고수들은 요즘 들어 급격히 북검협이란 존재가 부각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강자와 알고 지낸다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장천린은 번잡한 곳을 벗어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양정을 향하고 있었다. 천양정은 며칠 전 우연히 해당의 모습을 발견한 곳이다.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발길이 향하고 있는 것이었다. 천양정 팔각을 이룬 지붕은 고풍스러운 기화로 덮여 있고 단양목의 기둥에는 섬세한 솜씨로 연화가 조각되어 있었다. 더욱이 맑은 물빛의 인공호수를 바라보며 잘 가꾸어진 청성림을 등지고 있어 천양정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이 아름다웠다. 해당을 볼 수 있을까? 장천린은 정자로 올라갔다. 그러나 정자는 텅 빈 채 쓸쓸히 장천린을 맞이하고 있었다. 아, 무도 없다는 사실이 아니 해당이 없다는 사실이 왠지파도가 쓸 곳간 백사장처럼 장천린의 마음을 쓸쓸하게 해주었다. 장천린의 뇌리에 해당과의 옛일이 스쳐갔다. 비록 어린 나이에 몸을 팔고 있었지만 그 순수한 눈동자가 장천린의 뇌리에 가득 차 들어왔다. 해당 아저씨는 상처가 나오면 이제 집으로 가겠지. 장천린은 쓴 웃음을 지었다. 해당 나는 돌아갈 곳이 없단다. 해당은 눈을 크게 떴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장천린은 나직이 웃으며 말했다. 후후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저번처럼 또 떠내려올 거야. 이번에는 진짜 시체가 되어서 말이야. 해당은 침묵했다. 그러다 그녀는 눈을 반짝 빛내며 진지하게 물었다. 아저씨 음 음 돈만 내면 해당하고 살아도 돼. 해당과 추억 한 조각을 생각하며 장천린은 피식 웃었다. 나이보다 성숙했던 해당 세상의 바람이 얼마나 매몰차다는 것을 알았던 해당 글에서 슬픔을 감출 수 있는 웃음을 보일 수 잃었던 해당. 장천린은 나직한 한숨을 내쉬며 난간에 기대어 인공호수를 바라보았다. 비록 그녀의 모칭이 혈관은 밀지라도 혈육을 찾은 것은 해당에게는 크게 잘된 일이다. 호수 속에서 몇 마리의 잉어가 한가롭게 유영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이 찬양정에는 당분간 아무도 오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을 모르나요. 낭낭한 교갈이 장천린의 상념을 깨트렸다. 장천린은 흠칫 돌아섰다. 그의 두 눈에는 순간적으로 놀람과 기쁨의 감정이 거세게 교차되고 있었다. 해당 그렇다. 해당이 모습을 나타낸 것이었다. 차갑고도 배타적인 해당의 눈길도 의식하지 못한 채 장천린은 한동안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워졌다. 여리게만 보이던 해당이 이제 완전히 성숙해져다. 시간이란 것은 인간을 속이지 않는다. 5년이란 시공은 어린 해당을 완연한 여자로 완성시켜 놓고 있었다. 밤에 정령이 스민 듯한 탐스럽고 윤기나는 머리카락 햇살같이 밝은 이마와 투명한 눈 손이라도 대면 베일 듯이 날카로 우면서도 균형 있는 코와 정렬을 감춘 듯한 입술 더욱이 완벽하게 굴곡을 이룬 육체에서는 눈이 아찔할 정도였다. 해당의 모습은 직붉은 장미처럼 유염했다. 그러면서도 유리알처럼 투명한 눈빛은 옛날의 모습처럼 순수했다. 흥. 벙어리는 아닐 텐데 왜 대답을 못하나요. 장천리는 정색을 하며 특유의 오만한 어투로 대꾸했다. 이 조화성 내에 존재하는 금지구역을 대부분 알고 있지만 이 조그만 정작까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인데. 해당의 눈매가 날카롭게 치솟았다. 건방진 말투군요. 장천리는 은근하게 물었다. 아름다운 낭자 실례지만 소속이 어디요. 해당은 쏘는 듯한 눈길로 빠르게 장천린을 훑어내리면서 야멸찬 음성을 토해내었다. 옳아 이제 보니 그대가 요즘 이름이 한창 높은 비마 북범엽인 모양이군요. 맞아 맞아. 확실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혜롭기까지 한 낭자로군. 순간적으로 해당의 얼굴이 얼음처럼 변했다. 역시 건방지 그녀하지만 상대를 잘못 택했어요. 잘못 택하다니. 나는 사심마전의 체면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은 늠을 떼는 태도가 못마땅한 듯. 깔끔한 교훈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말보다 빠르게 그녀의 우수가 칼날처럼 허공을 베어왔다. 팝팝팝. 날카로운 경풍이 장천린의 목덜미를 덮쳐왔다. 팝. 아름다운 낭자. 손속이 너무 맵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장천린은 여유있게 비침까지 지면서 해 당의 공격을 젖혀냈다. 흥. 제법 재간이 있었군. 슈우우. 팝팝팝. 해당은 화점류라는 독특한 신법을 펼치면서 어지럽게 쌍수를 쳐냈다. 순식간에 손그림자로 주위를 덮어버릴 듯 현란함과 화려함, 속에 매서운 살기를 숨긴 공격이었다. 해당의 무공이 생각보다 놀랍군. 그러나 역시 장천린의 적수는 아니었다. 장천린은 교묘하게 해 당의 공격권을 들락날락하면서 몸을 피해내고 있었다. 뿐인가. 어떤 때는 해당의 바로 코 앞까지 다가와 그녀의 살래음을 맡으면서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역시 여인과의 싸움은 언제나 유쾌해. 그윽한 향기까지 맡을 수 있으니. 해당의 눈에서 파릇한 살기가 일어났다. 용서하지 못한다. 동시에 그녀는 이제까지와 달리 쌍수를 마치 합장하듯 모으면 서 기이한 자세를 취했다. 장천린의 눈빛이 약간 흔들렸다. 그렇군. 그것이 그 유명한 혈관음의 관음수수공인가. 그렇다. 해당은 차갑게 내뱉으며 그대로 손을 내뻗었다. 추워와. 뻗어오는 동작은 빠르고 단순했다. 그러나 손바닥이 실세 없이 펼쳐졌다 뒤집어지면서 그물같은 수형 이 하나의 궤적을 형성한 채 밀려오는데 도대체가 얼른 허시를 간파할 수 없는 공격이었다. 과연. 그러나 장천린은 일장을 뛰어올라 천마처럼 해당의 머리 위로 뛰어넘으면서 가볍게 공세를 피해내었다. 하하. 낭자의 솜씨로는 아직 멀었다. 한 소리의 외침과 더불어 신형을 회전시키면서 거의 무방비 상태로 드러난 해당을 그대로 끌어안았다. 아. 해당은 기절초풍할 듯이 놀랐다. 그녀는 몸을 비틀면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완강하게 허리를 조인 장천린의 완료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놔라. 낭자의 이름이 해당인가. 놔라 놔. 해당은 상체를 비틀면서 마구 몸을 뒤척였다. 그러나 장천린은 더욱 힘을 가하며 말했다. 그의 말대로 정말 아름답고. 그가 낭자의 소식을 들으면 분명 기뻐할 거야. 이제까지와 달리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그러자 해당은 몸부림을 멈추면서 가만히 있었다. 왠지 장천린의 음성이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그가 누구죠. 무슨 예감이라도 떠오른 듯 해당의 음성은 약간 떨렸다. 장천린은 말했다. 그는 동릉연에서 해당이라는 아름다운 소녀를 만났었다고 나에게 이야기한 사람이지. 해당은 순간적으로 비틀거렸다. 갑자기 머릿속이 텀비는 느낌이었다. 장천린. 그분이. 이때 장천린은 조였던 허리를 풀어주며 말했다. 하하. 그가 소조의 행복을 들으면 분명 기뻐할 것이야. 하하. 해당은 빠르게 몸을 돌렸다. 그러나 어느새 장천린은 신형을 날려 정자 밖으로 쏘아져가고 있었다. 해당은 급급히 물었다. 이봐요. 그분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주 먼 곳에. 그 말의 여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장천린의 모습은 해당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먼 곳이라고. 휘청. 해당은 현기증이라도 느낀 듯 난간을 한 손으로 잡으며 비틀거렸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은 이마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천린. 극이나긴 세월이 지난 지금 당신의 소식을 접하게 되다니. 무슨 이유일까. 감은 해당의 눈에 한 방울 눈물이 맺히는 것은. 해당이 행복하다고요. 해당이. 눈물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떨어지는 눈물처럼 그녀는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석양이 침몰했다. 그러자 어둠이 정복자처럼 대지를 유린에 들어왔다. 그 어둠이 조금 짙어질 무렵 장천린은 제1신마전에 도착했다. 미리 장천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한 두 명의 시비가 공손하게 그를 당선종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당선종이 기다리는 곳은 거대한 정각 깊숙이 자리한 하나의 내실이었다. 하하하. 어서 오시오 북대역. 지극히 화려한 내실이었다. 내실의 중앙에는 타원형의 수정 탁자가 놓여있었고. 그 의에는 온갖 요리와 함께 이미 술자석이 벌어지고 있었다. 양도희가 반갑게 일어나 장천린을 맞이했다. 술자석에는 양도희 외에도 당선종과 구척에 달하는 거구의 인물이 앉아있었다. 그의 모습은 이색적인 것이었다. 흰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괴인 안이 정확히 표현한다면 두 눈과 입을 제외하고는 모든 피, 불을 미아라처럼 흰천으로 둘둘 감고 있었다. 초강보다 장대한 최고 그런데다 흰천으로 괴괴하게 전신을 감싼 모습은 왠지 보는 순간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장천린은 그를 보는 순간 얼핏 떠오르는 인물 하나가 있었다. 이때 양도희가 장천린을 당선종에게 소개했다. 당전준 유미씨요. 북거멸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 북노제 지나친 예의는 우리 서로 삼가세. 나 당선종은 그다지 격식을 좋아하는 인물이 아닐세. 당선종은 자연스럽게 장천린의 양손을 마주 잡았다. 순간 장천린은 잡은 손을 통해 엄청난 내공이 밀려움을 느꼈다. 나를 시험하는 것인가. 그는 표정 한 점 흐트러뜨리지 않고 쌍극마공으로 상대했다. 도련이 자신의 장심을 타고 얼음처럼 차고 불덩이처럼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자 당선종은 섬뜩했다. 과연 목혈청의 진술을 이어받았구나. 당선종은 흐뭇한 표정으로 손을 놓았다. 하하. 이 늙은이가 주책을 부린 모양이군. 이해하게. 괜찮습니다. 자아 우선 이쪽을 소개할까. 당선종은 흰 천으로 전신을 가린 거구의 괴인을 향했다. 나와 의형제 사이지. 피를 나는 아우와 같은 제오심마 전주 철 마왕 사진청이네. 장천린의 눈빛이 흔들렸다. 역시. 철 마왕 사진청이구나. 그렇다. 과거 망가산에서 노명등을 상대로 공포스러운 신의를 발휘했던 사진청 전신을 철갑으로 둘러 산철의 마왕 사진청. 사진청은 손을 내밀었다. 반갑네 북대여. 장천린은 악수를 하며 대답했다. 명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호호. 숨어있는 명성이 어찌 요즘 난리는 비마와 비교할 수 있겠나. 사진청의 음성은 의외로 차분했다. 과거 망가산에서 보여준 흉폭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하하. 우선 함께. 주인의 술을 한 잔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감사합니다. 장천린은 자리를 잡으면서 음배에 가득히 따라주는 당선종의 술잔을 받아 거침없이 들이켰다. 장천린의 잔을 받으면서 당선종은 껄껄 웃었다. 역시 호쾌하군. 몇 순배의 술잔이 돌아가자 주원은 무르익고 네 사람은 서로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비교적 무관심하게 술만 들이키던 사진청도 점차 장천린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162의 과거. 밤이 이슥해지자 철마왕 사진청과 장천린은 몸을 일으켰다. 당선종은 몸소 마중을 나왔다. 당로형 나중에 소재가 한 잔 대접하겠소이다. 허허. 그러게 사하오. 사진청은 장천린과 당선종의 거처에서 나오자 양이 차지 않는다는 듯이 제안했다. 우리 한 잔 더 하는 것이 어떤가. 장천린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좋습니다. 두 사람은 곧 천하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술판을 벌였다. 기녀도 청하지 않고 그들은 마치 술의 원한이라도 진 사람들처럼 술을 마셔댔다. 사진청의 주량은 엄청났다. 장천린의 잔보다 열 배나 큰 잔의 술을 가득 채워 마치 물 마시듯 마셔댔다. 마침 술을 마시러 와 있던 조화성의 고수들은 사진청을 발견하자 급히 눈치를 살키며 꽁무늬를 감추었다. 사진청은 그 광경에 욕설을 퍼부었다. 쥐새끼 같은 놈들. 이어 그는 내뱉듯이 뇌까렸다. 이 조화성 내에 영웅은 오직 두 사람밖에 없어. 흐흐. 천하에서 가장 큰 세력이라고 자부할지 몰라도 나 사진청에 보기에 모두 벼룩과 빈대들 뿐이야. 장천린은 궁금한 듯 물었다. 그 두 명은 누구입니까? 사진청은 대소를 터뜨렸다. 누구 같은가? 장천린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물론 조화성주는 포함될 것이 아닙니까? 천만에. 위리였다 사진청은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며 말했다. 성주는 영웅이라 할 수 없네. 오히려 효웅에 가깝지. 흐흐. 하나 그것도 옛말이지. 그는 이제 단순히 과거에 연연하는 필구에 지나지 않네. 장천린은 흠칫했다. 너무 함부로 말하는군. 하나 사진청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말을 이었다. 진정한 영웅은 몇 년 전 죽었지. 천왕 퇴사독일세. 그야말로 진정한 난세의 영웅이지.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에게는 그 기도를 뒷받침해 줄 무공이 약했던 게야. 그 말에 장천린은 아연했다. 퇴사독의 무공이 약했다니. 그는 어이가 없는 느낌이었다. 그의 죽음은 성주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었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실상. 조화성의 균형은 깨어지기 시작했다고 과언이 아니네. 사진청은 다시 한 잔의 술을 입으로 가져가며 말을 이었다. 다른 한 명의 영웅은 당선종이라 할 수 있지. 그는 강하고 패도적인 힘을 지녔네. 하나. 그 역시 단점은 있지. 장천린은 관심어린 표정으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사진청은 술을 들이킨 후 다시 말을 이었다. 요즘 와서 그는 만사에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네. 특히 천하민 수계엄이 죽은 이후 그 증세는 더욱 더 심해졌지. 듣고 있던 장천린은 운득 궁금한 듯 물었다. 당전주의 무공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진청은 그 물음에 선뜻 엄지를 치켜세워 보이며 말했다. 최고지. 더욱이 독에 관한한 그는 무적이네. 그의 천리동무와 자레독강은 강대무적이지. 장천린은 그의 말을 듣고 있다가 문득 기이한 음성으로 물었다. 사전주님께서는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진청은 뜻밖의 그 물음에 흠칫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나 곧 그는 대소를 터뜨리며 말했다. 하하하. 가장 평범한 필구요 범부지. 힘은 있으나 지혜가 없고 용기는 있으나 만용만 되어버리는 보잘것없는 범부 말일세. 으하하하. 그는 어깨를 들썩거리며 지나친 과장이 깃든 앙청광소를 터뜨렸다. 그 순간 장천린은 한 가지 확실한 느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 자는 불만이 많은 자다. 그는 사진청의 앙청광소 속에 공허함이 깃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의외로 성격이 단순하지 못하다. 이윽고 그는 다시 궁금한 듯 사진청에게 물었다. 금불 숭의경과 현황 낭미초는 어떻습니까. 문득 사진청은 그 말에 실소를 흘리며 입을 열었다. 금불 숭의경은 그야말로 여우 중에 여우라고 할 수 있지. 한마디로 간웅의 대표적인 인물이네. 낭미초 그는 한마디로 공리야. 머리가 좋은 석하지만 우습게도 항상 뒤통수를 얻어맞는 교활한 곧말일세. 장천리는 가차없이 상대를 평가하는 사진청의 예리함에 내심 실소를 바랬다. 그 밖에도 장천리는 사진청에게 많은 것을 물었다. 그때마다 사진청은 기탄없이 자신이 느끼는 그대로를...